4천성의 아미산은 촉지방에서도 가장 이름난 명승지다. 서촉의 산수기이한 절경 허다하나 그 중에서 아미산이 더욱 빼어나네. 예시인이 을픈 29는 실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더구나 아미산 서남쪽 살록에는 도가와 불가의 사찰 이수백 군데나 크게 번창하고 있어 해마다 이곳들을 참배하러 불원천리 머나먼 길을 찾아드는 선남선녀가 끊일 줄 모른다. 이 참배객들이 오르는 산길 곳곳은 하나같이 청살록수 층암절벽 2천태 만상을 이루고 있어 절간을 찾는 신도들 뿐만 아니라 끝없이 산천경계를 유람하러 다니는 사람들 외에 발길 또한 끊임없는 곳이다. 아미산의 절경은 서남에서 동국쪽 뒷산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그윽하고 기관을 이룬다. 자고로 깊은 산 커다란 늑재에는 용이나 이무기 독사들이 도사리고 울창한 숲, 속이나 골짜기에는 호랑이 표범일이 늑대와 가득 맹수들이 득실거리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가끔씩 아미 후산 깊숙이 들어갔던 유람객들이 행방불명되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곤 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호랑이나 늑대한테 물려갔다 는등 요괴에 밥이 되었다 는등 신선해 눈에 들어 속세를 버리고 선수를 배우게 되었다 는등 자기 나름의 상상을 멋대로들 하게 되지만 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런 사건들은 한동안 시끌벅적 소동만 일어나다가 이내 잠잠해지고 무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질 뿐이었다. 그러나 어차피 인간의 몸뚱이는 혈육으로 뭉쳐진 고깃덩어리다. 연해 여덟 바옥은 웅대한 자연 앞에서 담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유람객의 실종. 소문이 한 번씩 나둘 때마다 아미 후산을 오르는 발길 또한 점차 줄어들고 인적이 드물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후산을 찾아드는 속세의 인간들이 줄어든 만큼 그와 반대로 산중에 은둔하여 수양하는 고인은사들이 세상 풍진에 소란을 덜고 영산. 승경의 청복을 마음껏 누리기에는 오히려 족한 성경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천지방은 명나라 마렵장원 중의 반란에 겪은 이래 16년 동안 전하에 휩쓸려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어떤 곳은 수백리 길에 밥 짓는 연기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하늘이 내리신 풍요한 낙토가 오로지 귀신의 울음과 야수글만이 들끓는 땅으로 변한 것이다. 명나라가 멸망한 후만주의 여진족이 만리장성을 넘어 들어와 중원을 통일하고 청나라를 세웠다. 건국 초기에 혼란이 진정되고 나자 사천지방을 맡은 관리들이 조정에 건의하여 호흔남, 호국, 강서, 섬서 지방의 백성들을 황폐한 사천당으로 대거 이주시켰다. 기름진 농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이루어진 사천으로 옮겨진 이주민들은 고향을 쫓겨난 당초의 서름을 잊고 새로운 생활터전에 애착했다.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당장 구할 수 있을 만큼 천부의 낙토였다. 사천지방은 다시 점차로 인구가 조밀한 낙원으로 회복되어 갔다. 그리고 소문은 듣고 재발로 찾아오는 이주민 역시 점점 늘어났다. 청나라 강의제가 등극한 지 2년 1663째 되던 해 이곳 사천성. 무협으로부터 양자강을 거슬러 오르는 배 한 척이 있었다. 돼. 아내는 사공과 두 명의 남녀가 타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 남녀는 아버지와 딸 사이가 분명했다. 초라한 괴나리, 보쯤 한 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차량한 신색으로 배전에 걸터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에 눈길을 던진 채 망연자실한 중년의 사나이 수염과 머리칼은 이미 온통 은백색이지만 이따금씩 고개를 쳐들고 강변을 두리번거리는 눈빛 속엔 날카로운 기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마와 얼굴에 그어진 주름살은 그가 얼마나 숱한 풍상고초에 시달려 살아왔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발밑에는 또 한 개의 진못다리가 놓여있었다. 물결 따라 흔들리는 뱃바닥에 잠옷 묵직하게 놓여진 그것은 무슨 쇠부치가 들어있는 듯했다. 열두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의 자태는 여간 아름다운 게 아니었다. 중년 사나이 곁에 기대어 앉아 서서히 바뀌어가는 강변의 경치를 손가락질에 가리키며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천진난만하게 이를 때 없었다.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 강물 위에는 어느덧 저녁 안개가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어둠에 장막이 사면을 뒤덮고 물결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도 사공들은 말없이 노를 적고 성객은 뱃전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강 건너 산모퉁이에서 밝은 달이 둥실 떠오르더니 맑고 차가운 빛을 사방에 흩뿌렸다. 중년 사나이는 불현듯 무슨 감회가 솟구쳤는지 갑작스레 목청을 돋고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하늘에 뜬 달은 오늘도 밝기만 하구나. 이 산천명월이 언제 다시 내놔라 땅으로 돌아올고 처연한 기색이 감도는 얼굴에 두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또 마음이 상하셨군요. 세상 일이란 게 모두 정한 운명대로 흘러간다고 하니 그러셨어요. 상심해도 어쩔 수 없는 일 진정하셔요. 이때 사공이 배전으로 건너왔다. 나흘이 해가 저물었습니다요. 저 앞쪽이 바로 유명한 오하츠 올시다. 그 나루터에 마을이 있으니까 거기 밭을 내리고 하룻밤 쉬어가시지요. 저희도 상륙을 해서 저녁 끼니를 떼울 겸 대포한 잔을 걸쳐야겠습니다요. 그렇게 합시다. 오하츠에 다커들랑 당신네나 마을에 들어가구려 나는 좀 피곤해서 상륙할 생각 이었구먼. 오하츠에 도착하자 사공들은 더 이상 권하지도 않고 제각기 묻해 내려 흩어져갔다. 중천에 높이 떠오른 달빛은 그림처럼 맑고 밝았다. 배에 남겨진 아버지와 딸은 등찜 보따리를 풀어가지고 술과 음식을 꺼내더니 뱃머리에 늘어놓고 달빛을 벗삼아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중년 사나이는 아무리 흥추어린 강변에 절경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지만 그래도 마냥 무료하기만 했다. 어린 딸과 대작할 수도 없고 이태백 같은 시객이 아닌 이상 무심한 명화를 술벗으로 삼을 수도 없었다. 그는 묵묵히 술잔만 거듭 비울 따름이었다. 호련득 강변 숲속 멀리서 노랫가락이 울려퍼졌다. 뒤 미쳐 어두운 숲 그늘 속으로부터 하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달빛을 가득 받으며 강변 자갈밭을 걷기 시작했다. 한가로운 가락도 그 발길을 따라서 점점 배가 정박한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대기인의 모습이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자 중년 사나이는 일시에 흥이 솟구쳤다. 술벗으로 끌어들릴 욕심이 생긴 것이다. 척고 노형 맑은 달빛에 강변 반경치가 아주 그만 이에다. 여기 배 위에 술과 안주가 좀 있으니 오르셔서 몇 잔 나누지 않으시려오. 한참 제멋에 겨워서 구성직의 가락을 뽑던 배기인은 강선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문득 노래를 멈추었다. 이상하군. 여기에는 대부분 사천지방이나 호남 출신 사람들만 사는 곳인데 어떻게 북방인의 사투리가 들리는고 저 말씨는 분명 북경 아니면 하북성 사람이야. 아무래도 우리 동양인들 싶은데 흐흠 기왕에 날 불렀으니 어디 올라가서 한 잔 나누고 알아보는 것도 괜찮으렸다. 선창으로 슬금슬금 다가선 배기인은 잠시 주저하는 듯하더니 이윽고 널판을 딛고 배에 올랐다. 중년의 사나이와 배기인은 허투루 인사를 나누고서 머리를 들어 상대편의 면모를 바라보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 아이고 형님 이윽고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안고 태성통곡을 터뜨렸다. 중년 사나이는 복받쳐 오르는 감동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오열석긴 목소리로 탄식을 내뱉았다. 경사 북경에서 헤어진 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더니 이제 다시 살아서 만나게 될 줄이야. 허나 예 친구는 다시 보았다 해도 산천은 남의 땅이 되고 말았으니 정말 애간장이 끊는구먼. 여보게 안 그런가 양주 전투에서 형님이 전사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머나먼 이역당에서 상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려 그 싸움 이후로 저는 외톨박이 신세가 되어 피신해 다니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었습죠. 이제 형님을 만났으니 저도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따님이신까요? 허헛 내가 아우를 만나서 반가운 나머지 깜빡 잊었구먼. 바로 내 딸년 영경일세 예 경하 어서 주숙부님께 인사 올리거라. 소년은 아버지의 분부대로 백의인을 향해 다소곳이 절을 올렸다. 백의인은 답례를 하고서 중년 사나이에게 한마디 건넸다. 현질녀의 자태가 장문해 따님답게 아주 영미나구려 형님의 절에는 모두 따님한테 전수하셨겠지요. 모르는 소리 맑게 어리석은 형이 무예를 조금 안답시고 설쳐대다가 집도 망하고 식구마저 일었다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미는 날 따라 싸움터에 나섰다가 남군들한테 죽음을 당하고 나 또한 십여년을 분주히 도망다니느라고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지. 이 애는 늘상 날 덜어 무예를 가르쳐달라고 졸라대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이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르쳐 주지 않았네. 게다가 이 어린 것은 양눈에 살기가 너무 끼어서 무예를 전수했다가는 장차 큰일을 저지르고 말 것일세. 내 무공실력도 변변치 못하고 천하에는 기인이사 또한 적지 않을 터 공연이 어쭙장케 가르쳐 내보냈다간 도리어 살신지 화나 당하기 십상이 아니겠는가. 도무제 나는 이 딸년 하나밖에 없지만 정말 마음을 놓지 못하겠네. 그래서 단 한가지 무예도 전수하지 않았거든. 그저 소원은 어느 때든 어울릴만한 책벌레나 한 사람 사위로 맞아 짝지워 주고 저승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뿐일세. 형님 말씀이야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현재려의 관상이 범상치. 안쏘. 절대로 평범하게 시집가서 늙을 팔자가 아니에다. 두고 보시구려. 소녀는 곁에서 백이인이 하는 말을 듣더니 그 고운 이마를 활짝 펴면서 기쁜 빛을 드러냈다. 그녀는 살며시 늙은 아버지를 훔쳐보았다. 그 눈빛에는 또 희미하게 남아 원망이 서렸다. 백이인이 다시 물었다. 형님 무슨 일로 사천엔 오셨소. 허허 나라는 망하고 집안도 풍비박산이 난 몸인데 누가 반겨 죽이나 한다고 여행길을 나섰겠나. 그저 세상에서 멀찌감찌 피해서 살고 싶은 생각뿐이라네. 그럼 잘됐습니다. 제가 사천당에 들어온지는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미산 동북평 깊은 뒷산에 갔다가 석굴을 하나 찾아냈는데 아주 그윽하고도 조용한데다 경칫 또한 썩 훌륭하더군요. 어제까지도 그곳에 가서 며칠 머물고 돌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온 후로는 여지껏 아이들을 몇몇 모아놓고 글빵 훈장 노릇을 해왔습니다만 아예 집어치우고 그리로 들어가 응고할까 생각을 굳히던 참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오늘 형님까지 만나고 보니 이제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곳은 인적도 없고 조용하기는 한데 사나운 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어린 현질녀가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셋이 함께 숨어 살며 때를 기다려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 썩 잘 되었네 한데 그 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뭔가 산길로 해서 팔구십 리밖에 안됩니다. 형님 여기서 이 배는 돌려보내시고 저희 하셔서 한 이틀 묵은 다음 저와 함께 그리로 떠나시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아우 먼저 돌아가게 나는 오늘 밤 이 배에서 쉬고 아침 일찌감치 배를 돌려보낸 비에 찾아가도록 하지 집은 어디쯤 있는가 자네도 나도 모두 도망꾼들인데 성명을 바꾸지는 안한다 이름은 바꿨지만 성은 그대로 입니다. 내일 아침 마을에 오셔서 훈장 노릇하는 주순을 찾으십시오.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침 일찍 누구와 만날 약속이 있어서 제가 직접 마중은 못 나가지만 그리 멀지 아느니깐 이내 돌아올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배기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과 헤어져 무트로 내려갔다. 숲속으로 배기인이 사라지자 소년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저분이 바로 늘 말씀하시던 제로 사명의 주랑 숙분임 아니신가요? 아무렴 당년에 이 앱이 이령과 양달주랑 두 숙분은 제 하북 지방로 산동 지방 연유동 반도 예 하남성 일대에서 위명을 드날렸지 그 중 양숙분은 나라가 멸망한 비이민족에게 빼앗긴 강토를 되찾으려 활약하시다가 원수들에게 잡혀 죽었단다. 이제 남은 것은 나하고 주숙북분이지만 얼마나 더 목숨을 부재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구나. 이번에 아미산으로 들어가면서 좋은 동반자를 얻었으니 마음속 근심도 한결 덜어진 셈이다. 예야 오늘은 일찍 쉬고 내일 아침 일찌감치 상륙하자꾸나 때마침 두 사공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돌아왔다. 중년 사나이 이령은 사공더러 여행계획을 바꾸었다고 통보했다. 내 이 근처에 친척 한 분이 있는걸 생각해냈소이다. 그 집으로 가서 몇 달 묵기로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상륙할 테니까 그리 알고 배를 돌리시구려 예까지 오느라고 고생도 많았는데 배싹슨 그대로 계산해드리고 따로 은자 넘량을 술값 삼아 더 드리리다. 사공들은 그 말을 듣더니 허리를 연방 굵신거리면서 고마워했다. 그리고 흔들흔들 기분 좋게 선실로 들어가 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튿날 새벽 이령과 영경 부녀는 짐을 챙기고 사공들에게 작별을 고한 다음 오아취 앞마을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반니쯤이나 걸었을까 한데 길섭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풀쩍 뛰쳐나왔다. 대략 12살쯤 댄직한데 얼굴은 관옥처럼 곱고 총기가 또렷했다. 계절은 음력 7, 8월에 초가월이기만 촉지방은 원래 분재라서 아직도 무더위가 한창이었다. 소년은 푸른색 짧은 호쩌고리에 바지만 걸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다가서자 소년은 쪼르르 달려오더니 대뜸 굵신하면서 물었다. 두 분께서는 저희 주순 사부님을 찾아오시는 길이 아니신지요. 그래 우리는 주선생을 만나려는 사람이다. 내가 그건 어찌 아는고. 이령의 백구를 듣자 소년은 털썩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부터 올렸다. 어젯밤 스승님께서는 아주 기분이 좋으셔서 돌아오신 후에도 한잠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오아취 강변을 산책하시던 중 사백님과 사전을 우연히 만나셨다고 하셨었지요. 그리고 오늘 새벽 다른 약속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신다고 저더러 안내하라 이르셨습니다. 저 앞체가 바로 스승님의 서당입니다. 머잖아 어르신께서도 돌아오실 테니까. 사백님은 들어가셔서 우선 조반을 드시지요. 이령이 소년을 보아하니 의표가 비범한데다 말씨조차 영리하고 잠옥 귀염성스러웠다. 그는 단박에 소년에게 정이 끌렸다. 주순의 서당에 당도하자 앞장서서 안내를 하던 소년은 쪼르르 집안으로 들어갔다. 대나무 울탈리를 둘러친 초가집이지만 한결 깨끗하고 정돈이 잘되어 보였다. 조그만 뜨라게는 역시 대나무로 엮은 식탁과 걸상이 놓여있었다. 소년이 부엌에서 음식을 날라 오기 시작했다. 수저 세벌 소금에 절인 고기의 한 쟁반 두부 한 접시 술안 병을 늘어놓고서 이 영구녀를 상좌에 앉힌 다운 자기는 아래 자리로 비켜앉아 접대를 했다. 사백님 해장 술부터 한 잔 드시지요. 이령이 막 무슨 말인가를 물으려는데 소년은 술을 따라 놓고선 냉금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내 국수 세 그릇에 반찬을 곁들여 받쳐 들고 나왔다. 어리디어린 나이에도 손님을 접대하는 법도가 여간 은근하고 야무진 게 아니었다. 이령은 속으로 혀를 내두르며 탐복하고 말았다. 그는 술과 안주를 들면서 물었다. 어린 친구는 이름이 뭐신가 언제부터 주선생한테서 그를 배웠지 제 이름은 조연아 옳시다. 아버님께서는 본래 명나라 조정에 한림학사로 계셨는데 이자성의 난리떼의 반란군 손에 돌아가셨습지요. 저는 어머니와 외삼촌을 따라서 이곳으로 피신해왔지만 뜻밖에도 외삼촌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집안도 가난하기 짝이 없어 저는 남의 집 소를 봐주고 어머님은 부잣집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나날이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주선생님께서 이 마을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충신의 후손님을 어여삐 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자의 생계를 돌봐주시면서 매일같이 저에게 글과 무예를 익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주선생님께서는 슬아의 아들이 없고 경훈이란 따님 한 분만 두셨지요. 그런데 지난해 어디선가 낯선 여도사 한 분이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 여도사는 저를 보시더니 제자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는 늙으신 어머님이 계신 고로 멀리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도사는 또 경훈 삼해를 눈여겨보시더니 스승님께 제자로 달라는 것이었어요. 두 어르신네가 반나절가량 의논하신 끝에 삼해를 데려가시더군요. 말씀인즉 무슨 황산이란 대로 가서 도수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놀아주던 삼해가 없어졌으니 제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스승님께 삼해를 다시 데려오자고 때를 썼지요. 하지만 스승님은 아직 때가 이르다고만 하실 뿐 도무지 삼해를 찾아오실 생각조차 안하시지 뭡니까. 저 혼자서라도 찾아나서려고 했지만 스승님은 또 황산까지 가는 길조차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만 더 크면 꼭 삼해를 찾아서 데려오고 말 겁니다. 우리의 경훈 삼해는 여기 이분 사저하고 키가 엇비슷해요. 하지만 사저처럼 눈썹 위에 빨간 사막이 두 개는 없거든요. 소년이 한창 주워 섬기는 말을 이령은 미소를 머금은 채끝까지 다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었다. 그래 무공은 어떤 걸 배웠느냐. 저는 자질이 우둔에서 겨우 육합검법 한가지와 표창 날리기와 받기만 배웠습니다. 스승님 말씀으로는 사백님께서 무공이 아주 높으시다는데 며칠 좀 지나서 아무래도 제가 때를 써서라도 가르침을 청해하겠습니다. 한창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 판에 주순이 돌아왔다. 소년 조연하는 황망이 손모와 시립하고 연경은 다시 사숙을 뱉는 예로 저를 올렸다. 이령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껄껄 웃었다. 아우 축하하네. 아주 훌륭한 제자를 두어 꾸먼 이 녀석은 머리도 영리하고 재능 또한 뛰어나기는 한데 임만 걸렸다 하면 지껄이기를 좋아해서 사람의 진을 뽑아놓는 버릇이 있지요. 아마 제가 없는 동안 저 녀석이 다 불었을 테니까 다시 소개할 것도 없을 겁니다. 자기 내력을 다 얘기해 주더군. 그런데 아우잔의 나이 큰 오십이 다 된 처지에 어쩌자고 따라 이를 남의 손에 맡겨 기르도록 내보냈는가 무슨 사연이라도 있었나 그건 저 연아 녀석이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딸년이 떠난 것은 정말 하늘이 내리신 복이었습니다. 지난해 연아가 늑수구레한 여도사 한 분을 모시고 들어와 내게 안내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그분이 바로 이름 높은 검선 황산의 찬화대사라는 걸 알았지요. 그분은 제 딸 경훈을 보시더니 천생 성골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데려다가 끝 제자를 삼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연아 녀석까지 함께 데려갈 생각이셨지만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경우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행운은 억지로 구걸해도 얻기 어려운데 만약 형님도 그 처지였다면 안 보내고 배겨내셨겠소. 이령은 그 말을 듣고서 고개를 주워거렸다. 곁에 선 연경의 눈꼬리가 셀축해지고 뾰로통해졌다. 오늘날까지 그토록 때를 쓰고 앙탈하면서 아버지더러 무공을 가르쳐달라고 졸라댔서도 매정하게 거절만 당해서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차에 주숙 부위 딸이 그런 천재이로의 행운을 잡았다니 얼마나 세민하고 부러운가 말이다. 그녀는 그녀는 속으로 내가 경훈사내와 입장이 바뀌었더라면 하고 상상해 보면서도 심통이 당장 터질 지경이었다. 주수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서 무슨 심사인지 대뜸 눈치챘다. 현진녀도 그런 행운을 막고 싶겠구먼.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법이니까 헛헛 내가 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현진녀 역시 천품이 비상해 금고리나 품성어는 모로보아서 아무도 그 전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야. 아마 찬하대 사님이 보셨더라면 당장 탐을 내고 책들여 가셨을걸.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라고. 조만간에 또 다른 기현이 찾아올 테니까 그땐 아버님도 어쩌지 못하실걸. 여보게 아우 조카년 데리고 농담 말게나 그건 그렇고 우리 아미산으로는 언제 떠날 참인가 연아도 데리고 가려나 자질구레 처리할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다 끝내고 떠날 수 있을 듯하군요. 연아 녀석은 어머니를 두고 저를 따르지 못할 겁니다. 한동안 여기 남아서 공양에 들여야 할 테니까요. 조연아는 스승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다는 말에 당장 울상을 짓더니 눈물이 핑그르 돌았다. 그 꼴을 본 주순이 가볍게 질책했다. 못난 것 울기는 왜 우느냐 세상 천지 어느 영우한 치고 불충 부류한 인물은 없었느니라. 내가 떠난다고 영 이별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십 리 길 밖으로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 내게 학문과 무예를 계속 전수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침 저녁으로 함께 살지만 않는 거야. 알아듣겠느냐 예 연아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은 했지만 그래도 눈물이 자꾸 흘렀다. 스승이 한 번 결정을 낼린 바에야 아무리 서운해 해도 그로서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고 울음을 삼켰다. 이령이 주순에게 또 물었다. 이 서당의 학동은 연아 하나뿐은 아닐 터인데 그저께 아미산에서 돌아오던 길에 선비한 사람을 만났지요. 이름은 마상이라고 하는데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었습니다. 주변 머리도 없는 집 밥한 술 얻어먹지 못해 길 바닥에 쓰러진 걸 구해다가 저 건너편 문창가간에 처소를 마련해주고 요기를 시켰지요. 몇 마디 말을 나누어보았더니 학문도 괜찮고 성품마저 훌륭한 선비더군요. 그래서 기왕 산으로 들어갈 생각을 한 바에야 이 서당을 몽땅 그 사람한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강변 산책을 나갔다가 형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흐흠 일이 그렇게 되었구먼 어째서 서당 안에 연아 말고 다른 합동이 하나도 없는가 했더니만 연아 녀석도 그리로 보냈습니다. 한데 형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시중꾼이 없길래 잠깐 데려다 모시도록 한거지요. 10년 만에 상공한 의형제토 사람은 그동안 지나온 나날을 수레하느라고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어느덧 해는 서편에 졌다. 일행이 저녁을 마치자 연아는 스승과 손님들의 잠자리를 보살펴 놓고서 돌아갔다. 소녀 연경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엎치락 띠치락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랜 뱃길 여행 끝에 집에 평안한 침상에 눕고 보니 단꿈을 꿀법 또 한대 눈망울만 초롱초롱 할 뿐 잠이 오지 않았다. 아마도 오늘 낮 진종일 아버지와 숙부의 대화를 들은 것이 자꾸만 새록새록 떠올라서 그런 모양이었다. 삼경 무렵이 거의 다 되어서야 겨우 눈이 감기려다가 격방에서 누군가 그것은 주승과 연하의 목소리였다. 조금 있자니 스승 제자 두 사람이 방문을 열고 뜨락으로 내려서는 기척이 들렸다. 어린 소녀는 워낙 호기심이 많았다. 잠도 안오는 판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연경은 살그머니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바깥 내다보았다. 스승 제자 두 사람은 장검을 꼬나 잡고 마주 서더니 뜨락 한가운데 어우러져 건물을 추기 시작했다. 연하의 칼은 조금 짧기는 하나 그래도 세자 가우끼리는 댐직했다. 처음에 둘이서 칼춤을 시작했으. 때는 제법 한 사람씩 인형이 보이더니 삽시간에 쾌속도로 변환하면서 갈수록 그림자조차 사라져버리고 오직 보이는 것이라곤 눈덩이 뭉치듯 두 줄기 한광 많이 뜨락 안을 여기저기 온통 구르는 장면뿐이었다. 연경은 그만 입이 딱 덜어지고 말았다. 뜨락에는 사람도 칼바람도 없이 하얀 서리발만 가득 쌓였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주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하 좀 더 자세히 보거라. 말이 미처 끌라기도 전에 희부연 달빛 아래 호련 사람의 그림자가 형체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흰 그림자는 한 줄기 싸늘한 서리빨을 끼고서 전광석 화와도 같이 앞마당에 우뚝 선 아름들이 대수나무를 향해 쏘아져 나가는 게 아닌가. 철썩 하늘까지 치솟듯 우람한 대수나무는 남쪽으로 뻗은 줄기 하나를 단번에 잘리고 말았다. 밑둥까지 부르르 떨린 나무에선 푸른 잎이 비오듯이 우수수 떨어졌다. 연경은 놀라움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한번 눈에 힘을 주고 내다보았다. 뜨락 한가운데 에는 아까처럼 스승과 제자 두사람이 원래의 위치에 그대트서 이슬 따름 이었다. 천지간에는 오로지 정정만이 감돌았다. 가벼운 밤바람이 불호와 처막 끝 풍경을 흔들고 지나갔다. 땡그렁 땡그렁 연경은 풍경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휘둥그레진 눈방울로 창틈만 엿보고 있었다. 입을 딱 벌린 채 주순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방금 마지막 1초는 천운나월이라고 한다. 육합건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상승 검초 이지 장차 내가 고수급 상대와 맞닥뜨렸을 때는 아무쪼록 이 검초를 최대한 이용하여 패중 최승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야만 한다. 내 너의 효성이 지극한 면을 갸륵하게 여기고 또 천부적으로 총명한 자질을 아껴서 내 평생 절기를 전수해 주는 것이다. 며칠 후면 나는 내 400과 함께 산으로 들어간다. 이 건법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벽과 밤중을 이용해 산다. 익히고 또 익혀라. 내일 밤 또 가르쳐 주마. 이젠 쉬러 가야 겠다. 주순은 당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연하와 주순이 사라진 뒤에도 연경은 텅 빈 뜨락을 한참 동안 넉 이른 채 바라보았다. 이윽고 한숨을 내리 쉬고 나서 잠자리로 파고 들었다. 이렇듯 사흘 동안 연경은 밤마다 일어나서 주순과 연하의 검술 전수 과정을 엿보았다. 그리고 안달이 나서 아버지 이령 덜어 검술을 가르쳐 달라고 정신 못차리게 졸라댔다. 이령은 딸의 애들 복구매 견디다 못해 자신의 건범을 전수해줄 생각이 움텄다. 물론 주순의 권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는 딸에게 일러주었다. 듣거라. 검술이란 무화하게 원조 요 가장 배우기 어려운 무예다. 그러므로 검술을 수련하려면 첫째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항심부터 길러야 하며 둘째로 기공을 연마하고 정신을 응집시켜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에 두 과정을 거쳐 기초를 쌓은 다음 다시 명인에게 검법을 전수받는 것이다. 너는 어릴 적부터 어리광만 키우고 체력 달려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검술을 익히기에 아주 부적합한 상태다. 내가 그 래도 기후의 검술을 배우겠다면 우리 모두 아미산에 들어간 후 매일 새벽 우선 진기부터 양성하면서 내공력을 기르는 수련 과정을 지도해 중화 그리고 이산년이 지나면 내게 검술을 전수할 만한 기초가 닿기 것이다. 그 대신 너의 불같은 성리 가지고 아무 때나 아비를 번거롭게 졸 라서는 안된다. 그래도 연경은 불만이 많았다. 아빠 연아는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저만큼 멋진 검법을 배웠잖아요. 아빠 말씀은 아무래도 가르쳐 주제 않으려고 둘러대시는 거예요. 큰 어렵다고 엄포를 놓아보셨자 제가 넘어갈 걸요. 곁에서 주순이 거들며 그녀를 타일렀다. 방금 내 아버님 말씀은 지당한 것이다. 상승 검법을 배우려면 그 말씀대로 징기를 연성하지 않. 고선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내가 매일 밤 연아에게 검법을 전수하는 걸. 엿보고서 아주 쉽게 생각한 모양이다만 연아가 그동안 검법을 수련하면서 얼마나 피땀 흘려가며 고초를 겪었는지는 모를 것이다. 나도 내가 밤마다 엿보는 모습을 보고 그 정성이 갸륵해서 아버님한테 경익듯이 얼마나 설득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겨우 허락을 얻어냈단다. 아버님의 검술은 이 숙포보다 월등하게 강하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는 추호라도 거짓이 아니다. 현질련은 절대로 아버님의 뜻을 오해해선 안 된다. 알겠느냐. 그러자 이령은 또다시 못박듯 엄숙하게 어린 딸을 타일렀다. 경하 내년이 제법 총명하다고 자부심이 대단한 모양이지만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 검법을 배우는 길은 정말 어렵고도 어렵다. 정신을 응집시키고 징기를 양성하지 않고선 검술 연마는 어림도 없는 일이야. 공력이 완성된 후에는 십장 안팎에서 모래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서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낼 수 있게 된다. 내가 밤마다 엿본 것을 주숙부님이 어찌 알았겠느냐. 그 역시 응신향기의 공력을 연성했기 때문이다. 눈앞에 사물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검술을 배우겠다고 때를 쓰느냐. 다행히 훔쳐본 놈이 너였으니 망정이 지 주숙구나 연하가 내공진기를 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창틈으로 암습이라도 가했더라면 칼춤 추는 무화지경에서 꼼짝없이 당하지 않았겠느냐. 또 내가 남의 검술을 훔쳐보고도 죽음을 당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바탕 훈계를 듣고 그녀는 풀이 죽어 바깥으로 나왔다. 두 어르신의 말씀이 천만지당 하기는 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그머니 연하를 찾아가 고집대로 물었다. 연하 검술을 배우기 전에 무엇부터 했니? 아이쿠 말도 마세요. 그놈의 응신향기로 기초를 닦느라고 얼마나 혼줄이 났는지 아세요. 그제 서야 연경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주숙부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깊이 승복했다. 날짜는 훌쩍훌쩍 잘도 지나갔다. 어느새 아미산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다. 서당에서 그를 배우던 학동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새로 훈장이 된 마상도 모두 전송을 나왔다. 마을 밖 20리 길이나 혼자 뒤따르던 연하는 새 사람에게 몇 차례나 재촉을 받고서야 눈물을 뿌리고 돌아섰다. 찾아온 그의 승. 일형 부녀와 주순 일행은 일로 아미산을 향해 여유자적하게 걸음을 옮겼다. 서둘러 갈 일도 없으려니와 경칫 또한 볼만한지라 의형제 두 사람은 산천을 두루뚜루 살피면서 천천히 걸어나갔다. 한시 바삐 어서 아미산으로 들어가 검술을 익히지 못해 안달이 난 연경이 아무리 재촉해도 어른들은 쇠기의 경 일기라 그녀는 심술이 뻗칠 대로 뻗쳤다. 일행은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에야 비로소 아미산 아래 당도했다. 산으로 오르는 어구 일대인 객점들이 즐비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아미산에 올라 참배하려는 신도들도 많커니와 유랑객 또한 적재하는 터라서 가게마다 왁자짓걸 성황을 이루었다. 일행 셋은 객점 하나를 찾아들어 숙소를 정해놓고 내일 아침 사드릴 물품 목록을 만들었다. 산속에서 응거하는 동안 오래 쓸 일용품은 여기서 마련해가지고 가야하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세 사람은 각각 의논한 대로 생활필수품을 살아나섰다. 일행은 소금과 쌀 밀가루 간장 초 술과 고기 등 식료품을 맡았고 주수는 서적과 지필묵 손 남비 식기 물통 따위 취사 도구를 사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수십자 길이나 되는 밧줄 한 꾸러미도 사가지고 돌아왔다. 주수 꾸님 그 밧줄은 어디 쓰실 거예요? 종 있으면 알게 된다. 쓸데야 아주 많지. 주수는 연경의 물음에 싱글싱글 웃으면서 소녀의 호기심만 잔뜩 돋구어 놓았다. 식구는 세 사람 단촐하지만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다 사드리다가 보니 짐 모다리가 적지 않았다. 일행은 짐꾼 몇몇을 고용해 짐을 지우고 객점을 나섰다. 산길 초장은 천백의 글로 만원을 이루었다. 부처님이나 태상록은 신전의 향불을 사르고 평생 소원을 빌러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엄청난 짐을 지고 산길을 오르는 세 남녀의 행색을 보고서 모두 의아스런 표정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일행은 짐꾼을 재촉하면서 곧바로 산길을 휘적휘적 올라갔다. 초입의 길은 몇 군대 좁기 좁은 자갈밭도 있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걸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나 저를 오르고 보니 산길은 점점 가파르고 험악해질 뿐 아니라 경치 또한 기관을 이루기 시작했다. 흰 구름 조각이 머리 위를 오락가락 떠돌고 자욱한 안개 속에 일행의 얼굴조차 서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어린 소녀 연경은 그래도 신이 나는지 연신 맞은편 산골짜기가 떠나가라고 야호 소리를 질러댔다. 메아리가 울려퍼지는 깊은 산속이라서 그녀는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조차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얼굴 모습은 보이질 않고 그녀의 귀에 주순이 하는 이야기만 들렸다. 우리가 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날씨가 맑았지. 헌데 지금 이토록 구름이 짙은 걸 보니 마마도산 아래에선 비가 내리고 있을 게다. 우리는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게 아니다. 구름을 해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만 한다. 바이 한 번 헛뛰는 날에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뼈도 못 추릴 테니까 말이다. 다시 반일 남짓 더 오르자 사신함에 이르렀다. 바위에 우뚝 서서 산 아래쪽을 굽어보아 은하 몽롱한 산 중턱을 지나치는 길에 잠시 쉬었던 절간조차도 모두 자욱한 구름 속에 잠겼는지 방향마저가 늠이 되지 않았다. 머리 위에는 지푸른 창공 가득히 햇살이 퍼져 있었다. 그것은 구름바다의 표면을 비추고 무지개처럼 찬란한 광채를 반사했다. 그 광경은 과연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어린 나이 영경에게 처음 경험하는 대자연의 신비요 조화였다. 그녀는 넋을 잃고서 사방을 두 위뻥거렸다. 한참 쉬던 짐꾼 하나가 주순에게로 다가왔다. 손님 여기가 사신함 있지요. 예서 다시 더 나아가면 비견수가 됩니다요. 거기는 길도 없고 우리 패거리들도 가기를 꺼려합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도로 내려가야 겠는뎁시요. 산날에 구름빛을 보건돼 중턱도 못 내려가서 비를 막기 십상이지만 오늘 하산을 공치고 맙니다요. 손님 잘 좀 봐주십시오. 우리 역시 자네들을 이곳까지만 고용할 생각이었네. 내가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게. 저 벼랑 위에서 밧줄을 내릴 테니까 짐 모다리를 하나씩 묶어서 받쳐주도록 하게나 짐을 다 끌어올린 다음 내 짐삭세다 술값을 톡톡히 얹어준세. 어떤가 그렇게 합지요. 주순은 짐꾼이 선선히 응락하자 이내 몸을 솟구쳐 곁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 줄기가 중천에 고축벗은 잣나무였다. 그는 계단을 건너뛰듯 껑충 껑충 나뭇가지를 타고 꼭대기까지 오르더니 다시 한 차례 도약을 해서 벼랑에 찰싹 붙었다. 이윽고 슬금슬금 절벽을 타고 올라간 그는 어깨에서 밧줄 꾸러미를 끌러가지고 아래쪽으로 들이왔다. 일행은 짐꾼들과 함께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밧줄에 매달아 올려보냈다. 짐이 다 끌어올려지 자의 일행은 다시 내려진 밧줄로 영경의 허리와 양어깨를 단단히 묶었다. 중간쯤 끌려 올라가던 영경은 아찔하게 현기증을 일으켰다. 절벽은 험준하다는 말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정상에 외로운 봉우리까지는 안면이 깎아지른 듯 경사도 없고 발뛰딜 틈도 없었다. 그녀는 혀를 내둘렀다. 주숙부는 이런델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문득 발체 아래를 굽어보았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청길만길 까마득한 지옥의 골짜기에 아련하게 뒤덮인 운묵뿐 이었다. 제아무리 당찬 영경이었지만 속이 매슥매슥해지고 현기증이 일어나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절벽 꼭대기까지 이르는 동안 아예 두 눈을 찔끔 감고 올라갔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일행은 징꾼들에게 술값으로 은자 한 양을 얹어서 삭슬 치른 다음 주순이 올라간 요령대로 몸을 솟구쳤다. 징꾼 일행은 홀가분히 오덩비를 되짚어 내려갔다. 이제 절벽 위에는 산덩이 같이 쌓인 징 모다리와 함께 세 사람만 덩그렇게 남았다. 주순이 입을 열었다. 이곳은 제가 여러 번 왔으니까 길은 아주 익숙합니다. 먼저 형님과 영경을 동굴에 안내해드린 다음 짐을 나르기로 하지요. 일행으로선 전혀 생소한 길인지라 사양할 이유가 없었다. 일행은 저마다 힘에 알맞을 만큼 짐을 골라 지고서 출발했다. 앞길을 또 몇 군데 벼랑이 가로막았지만 주순은 익숙하게 샛길로 접어들어 통과했다. 일행은 삼리 남짓 행군하고서야 마침내 목적했던 동굴 어기에 다다랐다. 동굴 문턱 안벽에는 큼지막하게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수석서 온 망국에 한을 머금고 구름 속에 깃든다는 뜻이다. 동굴 속은 아늑하고도 넓었다. 안쪽으로 석실 네 칸이 마련되었는데 그 중 세 칸은 각자 침실로 삼고 가장 빛이 잘 드는 한 칸을 독서와 정향하는 방으로 함께 쓰기로 결정을 보았다. 일단 거처가 정해지자 주수는 다시 사신함까지 세 차례나 왕복하면서 두고 온 짐을 모조리 날 나왔다. 그럭저럭 짐 보따리를 정돈하고 보니 벌써 저녁놀이 하늘 가득히 물들었다. 일행은 준비해 간 말은 음식으로 대충 요기를 마치고 나서 동굴 입구를 바윗돌로 봉쇄해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새벽부터 일행은 딸에게 약속한 대로 수령과정을 그는 우선 징기톤압의 연마와 정신집중력을 키우는 요령부터 가르쳤다. 그것이 내공수련의 기초였다. 영경은 본래 천부적으로 비상하게 총명한 자질을 지닌 소녀였다. 게다가 감수성 또한 예민해서 지도를 받기 시작한지 얼마 시일이 안 지나 벌써 각종의 유연한 무공쯤은 한꺼번에 구사할 만큼 진전이 빨랐다. 그래도 천성이 조급한 그녀는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와 주숙부더러 본격적인 검수를 가르쳐 달라고 졸다댔다. 주순 역시 그녀의 수련진도가 무척이나 빠른 걸 보고서 이쯤 되었으면 검수를 전수해 주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령은 끝내 안 된다고 고집을 세웠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주순은 기회를 잡아 또 한 번 영경을 대신해서 설득했다. 이때도 이령은 반대를 했다. 여보게 아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일세. 네 어찌 딸년의 수련지도를 모르겠는가. 천품이 뛰어난 자일수록 그 기초 또한 더욱 튼튼하게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자네도 알지 않는가. 경하의 자질로 보자면 내 결코 이 아이의 스승감이 못된다네. 그러길래 지금 나는 전심전력으로 아이의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하는 것일세. 그러나 일단 기현이 닥쳐오면 고명한 스승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때 가서 경하는 큰 그릇으로 성장하게 되네. 만약 지금 경솔하게 내 평생 배 운바를 모두 전수했다고 7세 그래도 경하는 일세 무림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네. 게다가 아이 성미가 너무도 격렬해서 좀처럼 남에게 굴곡하지 않거든. 세상 천하에 우리보다 더 곶강한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쩌다 우리를 능가하는 적수를 만나게 되는 날 이 애의 운명은 끝장 이나지 않겠느냐 말일세. 내 생각은 이렇다네. 이 아이가 무공을 안 배우면 그만 이려니와 일단 배워야 한다면 절묘하고도 심오막 즉한 무공이라야 하네. 비록 고래의 검선처럼 입신의 경제를 초월하기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당대 무적의 검술 경제에는 이르러야 한다. 그 말일세. 내 당초 경화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까닭도 이해가 총명하면서 성리가 급한 때문이 고 또 내 무공 수준이 어느 정도에 가면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일세. 이제 내 뜻을 이해하겠나. 주수는 그 말을 듣고서 더 이상 깊이 권유할 수가 없었다. 그런다고 성리가 불같은 영경이 아버지의 말에 승복할 리가 있겠는가. 그녀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어 갔다. 이 동굴 주변 일대의 경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런 중에도 불편한 점은 식수의 부족이었다. 물이 있는 곳이라고는 동굴에서 1,2 가량 떨어진 산월이 깨에 떨어지는 한 줄기 폭폭 뿐인데 그 아래에 시냇물을 길어다 쓰는 길밖에 없었다. 유행이도 냇물은 바닥에 온통 두 사람은 이틀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그곳에서 물을 길어오곤 했다. 그리고 체력과 금골이 풀어질까 봐서 매일 아침 기상하는 즉시 동굴 앞 공터에서 검술과 검법을 연마했다. 연경은 두 어른 모두가 그 신나는 무술을 가르쳐 주지 않기로 합의한 이래 늘 함께 일어나 두 사람이 단련하는 모습을 곁에서 눈여겨 보아 두었다가 아무도 없을 때 남몰래 혼자 흉내내어 수련하곤 했다. 이에 아민산 일대에는 원숭이가 적지 않았다. 어느 날 연경은 원숭이들이 산비탈과 낭떠러지를 날 의듯 민첩하게 치닫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도 경신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매일 새벽이면 밧줄 두 뭉치를 나무 꼭대기 가지에 늘어뜨려 잡아매고 그 밧줄 위에서 걷는 연습을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주승과 이령을 체력적으로 익혔다. 그녀는 천생 심력을 지닌 데다 두 고수의 지도까지 받게 되자 마침내 제비처럼 날렵한 신법을 익혔을 뿐 아니라 체력 또한 무섭게 단련이 되었던 것이다. 주수는 한 달 걸러 만큼씩 연하를 지도하러 오하칠 마을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녀올 때마다 제자의 무공수준이 크게 진전된 것을 보고 흡족한 기색이었다. 그날도 주수는 연하를 보려고 하산하던 도중 사신함에 이르렀스. 때 뜻밖에도 제자 녀석이 헐레벌떡 달려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이 손에는 편지에 한 통이 쥐어 있었다. 깜짝 놀라서 뜯어보니 그것은 글빵 선생 마상 이 적어보낸 사연이었다. 사흘 전 마을에 웬 중농 하나가 들어왔소. 생김새도 아주 흉악스럽고 등에는 쇠로 만든 목탁을 걸머졌는데 그 무기가 삼사백 끈은 족히 되어보였소. 자기 말로는 오대산의 승렴 통이라는데 천하를 유람하면서 주씨 성을 가진 친구를 찾아다닌다. 합디다. 마을 안팎 이 집 저 집을 찾아가 보시 늘 청하지만 은연 중에 주씨를 염탐하는 기색이 역력 했소이다. 마을 사람들도 그자의 생김새는 흉악스러워 배지만 간순히 주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소. 그자는 이틀 동안 동구가 객점에 머물면서 기척을 살피다가 주씨 성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어제저녁 떠나려 했으나 뒷결에 어떤 잇바른 영감이 주선생의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 이름과 모습을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감은 아무 뜻도 없이 사실대로 주선생 얘기를 해주었지요. 그자는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펄쩍 뛰면서 끼꺼워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야. 내 생전 운중비야. 준호삼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그 얼굴은 말도 못할 정도로 일그러졌소이다. 그자는 영감 덜어 주선생이 계신 곳을 물었는데 그때 마침 나는 연하를 데리고 외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영감은 나한테 물으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자는 날 붙잡고 물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자가 주선생을 찾는 외토가 불량하게 보이길래 주선생은 성도로 나가셨소. 거기에 새로 서당이 지어졌다더군요. 하고 둘러댔습니다. 선생이 아미산에 계시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지요. 오늘 그자의 모습이 마을 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면 아마도 선생을 찾아 성도로 떠난 게 분명합니다. 내가 보건대 그자는 아기를 품고 선생을 찾아 다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연하편에 통제하는 바이니 적절한 대책을 미리 세우심이 어떨는지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주수는 대경 실색한 표정으로 연하에게 분부했다. 날 따라오너라. 올라가서 다시 얘기하자꾸나. 그는 허둥지둥 연하를 데리고 동굴로 되돌아왔다. 연하는 일형 부녀에게 문안을 마친 다음 보고들은 대로 이렇게 스승에게 자처지종을 설명했다. 어쩌녁 연하는 마 선생 에게서 그중이 악심을 품고 주순을 찾는다는 말을 듣자 밤중에 몰래 그가 묵는 객점으로 잠입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정탐에 보기 위해서였다. 밤도 이슥한 이슥한 삼경 무렵 연하는 중이 묵는 객실 지붕 위에 찰싹 엎드려 진주도 권련 의의 자세로 방 안을 들여다 보았다. 방 한가운데는 과연 그 흉악스런 몰골에 화상이 가부절을 틀고 앉아 있었다. 얼마쯤 지나자 화상은 벌턱 일어나더니 쇠로 만든 목탁 속에서 말라비 틀어진 사람의 손가락 두 개를 끄집어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또 보더니 오른손을 펼쳐 손가락과 맞춰보는 것이었다. 오른손에는 세 개의 손가락 뿐이었다. 나머지 두 자리는 칼로 베어진 듯 텅 비었다. 그는 말라 빠진 손가락을 베어진 자리에 맞추어놓고 보는 것이었다. 잠시 후 화상은 조그만 보따리를 끄르더니 흙으로 빚어만든 인형 한 개를 또 꺼냈다. 인형의 모습은 바로 주승과 똑같았다. 흰옷차림의 장검까지 찬 모습이었다.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인형의 등복판에서의 날개와 같은 천조각 두 개가 펼쳐진 것이었다. 화상은 주순의 인형을 뚫어지게 노려보면서 이빨을 으득득 갈았다. 어린 조연아가 보기에도 원한이 구천에 사무친 모습이었다. 화상은 인형에다 대고 삿대질까지 해가며 쉴 새 없이 저주와 악당을 퍼보았다. 얼마나 지독스런 욕설인지 조연아는 듣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저도 모르게 몸을 도사려 방 안으로 뛰어들 채비를 갖추었다. 뛰어들어가서 어째서 스승한테 저주 악당을 퍼붓는 거냐. 무슨 원수를 졌는지는 몰다도 비겁하게 남의 등 뒤에다 대고 욕설을 퍼붓는 게 남아 대장구가 할 짓거리냐. 곧 따지. 샘이었다. 만약 그래도 사과를 안고 벗대면 반쯤 죽여놓고야 맑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그가 지붕에서 막 뛰어내리려는 찰나 누구인지 그의 등줄기를 움켜잡는 감촉이 느껴졌다. 악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다음 순간에는 몸뚱이가 어두운 허공으로 붕 떠오르는가 싶더니 귀천에선 휙휙 바람이 스쳤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평지 바닥에 사뿐히 내려졌다. 연안은 혼비백상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객점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산관묘 부근이 아닌가. 그는 겁이 더럭 속구쳤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기의 철없는 모험을 막았다고 직감했다. 마음 한구석에선 불현듯 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저녁 무렵 그 화상은 마선생과 함께 외출하던 자기를 눈여겨보았을 터 자기 집에 또 다른 패거리가 찾아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집으로 달려갔다. 집안은 조용했다. 어머니의 방에서도 고른 숨소리만 들릴 따름이었다. 어린 마음에 공연한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마루식탁 위에 낯선 종이쪽지가 놓인 것을 발견하고 그는 다시 한 번 가슴이 철렁내 여 앉았다. 황급히 펼쳐보니 달필로 자기를 꾸짖는 사연이 적혀 이놈 간도 크구나 불쌍한 어머님 생각도 않고 위험한 짓을 하다니 내일 아침 일찌감치 암위산으로 냉큼 달려가거라. 가서 훈장님의 편지를 전해야 하느니라. 지체했다가는 큰일이 날 줄 알아라. 연하는 곰곰 생각했다. 누구 짓인지 모르지만 쪽지 내용으로 복원돼 객점에 있는 화상이 무공히 자기는 상대도 안 될 만큼 고강한 게 분명했다. 지붕 꼭대기에서 자기를 낙워채가지고 삼관묘에 다 내려준 것도 편지를 남긴 인물과 같은 사람이리라. 조연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이튿날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고했다. 어머니 역시 놀라기는 했으나 명문대가 출신의 아내답게 침착했다. 그녀는 아들더러 속히 서당으로 가서 마선생을 만나라고 일러 주었다. 연안은 서당으로 달려갔다. 글방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마선생은 그를 아무도 없는 뒷곁으로 데려가더니 편지 한 통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이 편지를 아미산 주선생님께 전해라. 늦으면 안 된다. 이 돈은 가는 길에 요기 아는데 쓰거라. 조연안은 마선생이 주는 은자 오전을 받아 편지와 함께 품속에 간직하고 그 길로 마을을 떠났다. 심리쯤 달렸을까. 그는 앞길에 시 두 사나이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바로 그 흉악스런 화상이고 또 하나는 도인 차림에 낯선이었다. 조연안은 대경실색 즐겁을 해서 길섭해 수풀로 뛰어들었다. 다행히도 거리가 먼 데다 두 사람이 한창 입씨름을 버리느라 정신이 팔렸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화상에게 잡힐 뻔 했던 것이다. 그는 큰길을 피해 산빗할 새끌로 빠졌다. 그리고 멀찌감치 돌아서 아미산을 향해 달렸다. 달리는 동안 줄곧 화상의 정체를 상상하면서 붉은 호루병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연하 이 녀석 어린 것이 담도 크지 그런 모험을 하다니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잊었느냐. 강호상에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은 중과 거지 그리고 홀몸으로 길가는 여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일렀느냐. 천만다행히도 누구인지 모르나. 너를 지붕에서 끌어낸 분이 있었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 녀석의 어린 목숨은지 금쯤 지옥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바라보 모르겠는 자네 언제 그 회상과 원한을 맺었던가 어디 얘기 좀 해보게나 형님 그 중놈이 누군지나 아시오 바로 10년 전 강남지방을 흔들던 다비욱 모태 그 놈이라오 아니 뭐라고 정말 그 작자라면 일이 재미적은데 애당초 내 잘못이오 공연스레 한때 객기를 부려서 뿌리까지 뽑아버리지 못하고 화근을 남겨두었으니 이제 겨우 형님과 안주할 곳을 찾았는가 했더니만 불쌍한 놈의 신세 또다시 도망꾼이 되어야 하다니 세상에 이런 신세가 또 어디 있단 말이오 이령이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경화가 톡 튀어 나섰다 주숙군님 너무 겁먹으신 것 아니세요 제까지 녀석이 날고 기어 과짜 한몸뿐이고 우리는 내 사람이나 되는데 어째서 달아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조연아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두 소년 소년은 하루깡아지 덤 무서운 줄 모른다고 주순이 낙심천만하여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게 여간 불만이 아니었다 조연아는 그래도 스승 앞에서 강이 입을 벌리지 못했지만 왈가닥 소년은 거리낄 게 없었다 얼마나 분한지 얼굴은 새빨개지고 자그만 양가슴마저 시금 벌떡거렸다 그 모습을 보고서 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벌써 오래전에 일인데 현질려가 알 리 없지 아마도 아버님조차 기억이 희미해졌을 테니까 말이야 내 당시 사건을 자세히 말해주지 그래서 젊은 너희들도 견문을 조금이나마 넓히는 게 좋을 게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나하고 아버님 그리고 양숙군은 중원 북부 다섯성에서 무척 유명한 협객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아버님은 검술도 셋 중 최고이셨고 또 갖가지 암기를 능숙하게 쓰셨으므로 강호인들에게서 통비신원이라고 불리웠지 양숙군은 박도를 잘 구사하고 게다가 연자창까지 능통하여 신도 양달이라면 흑도의 인물들은 벌벌 떨었단다 당시 우리 셋은 곤륙을 나눈 형제처럼 친하여 무의 연말을 할 때나 어디 여행을 할 때나 늘 함께 다녔거든 맏형격인 이령은 경신술에도 조예가 깊었다 거기서 자극을 받은 주순 역시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경신법을 고안했다 그는 흰 비단폭으로 새날개와 같은 물건을 만들어 양어깨에 비끌어 매었다 그리고 백장 높이나 되는 산 위에 올라 나래를 펼치고 뛰어내렸다 바람을 잔뜩 아는 날에 덕분에 그는 손가락 한개 다치지 않고 무사히 평지에 내려앉을 수가 있었다 그로부터 여러 차례 수련을 거듭한 끝에 그는 아무리 높고 험한 곳에서도 새처럼 자유로이 기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주순은 스스로 영웅을 자처하는 몸으로서 의로운 일을 행할 때 의당 공명 정대해야 된다는 의미로 야행시에도 상대방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흰옷을 입고서 떳떳이 나섰다 그러기에 사람 들은 그에게 운중비약이란 벼로를 붙여주었던 것이다 이령과 주순 양달새 사람은 의형제를 맺고 강호상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협객이 되었다 그 리고 물리민들로부터 제로사명이라고 추앙을 받았다 주순에게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다 그는 상임 이었다 주순의 뛰어난 무공실력을 잇히 알고 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삼사성에서 양주까지 여행할 거래가 생기자 경호겸해서 자기와 동행하자고 제의해왔다 당시 중원천지는 장헌충과 이자성의 반란이 영거프 일어나 온통 전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으므로 민심도 흉흉하거니와 어느 여행길도 안전한 곳이 없었던 것이다 주순은 당연히 승낙했다 주순 일행은 여행 도중 남방 일대에 무서운 강도 하나가 출연해서 날뛴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강도의 이름이 다비웅 모태였었다 통상비적이나 산적 또는 노상강도를 막론하고 길에서 나그네를 털뜬가 혹은 남의 집에 뛰어들어 재물을 강탈할 때 주인이 항거하지 않거나 원수가 아닌 바에는 절대로 경솔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더구나 범행도 중 부녀자를 강간하는 따위 짓은 아주 커다란 금기로 삼았다 그런데 이 모태란 놈은 잔혹스럽기 잃을 데 없어서 노상강도 짓을 할 때나 남의 집을 털때나 가리지 않고 재물을 빼앗은 다음에는 현장에 있던 사람은 물론 개나 닭 한 마리 남기지 않고 가차없이 몰살을 했다 어쩌다 아름다운 계집이라도 맞닥뜨리는 날이면 먼저 강간을 하고 나서 죽여버리곤 했다 주순은 이 소문을 듣고서 단단히 가슴속에 새겨두었다 일행이 남경부근 강변에 도착해서 객점을 잡아 투숙한 날이었다 저녁 준비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주순에게 객점의 심부름꾼이 명함을 한 장 가져왔다 여행 중인 나그네한테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스런 기색으로 받아 펼쳐보니 명함에는 성명이 적힌 대신 곰에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도 팔이 여덟 개나 달린 괴상망측한 형상이었다 주순은 즉각 무태란 놈이 찾아왔음을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그 자의 별명이 바비웅팔이 여덟 달린 곰이니까 정작 그 자를 잡지 못해 은근히 기회가 오기만을 고대하던 주순인지라 이내 심병 가까이 병기를 감춰놓고서 그 자를 들어오게 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 적자는 난리가 벌어지리라 예상하고 각오를 단단히 했다 이윽고 객실 안으로 모태가 들어왔다 과연 소문대로 사뭇 흉악스럽게 생긴 자였다 그럼에도 병 길을 휴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뜻밖이었다 잠시 후 잠시 후 그 의문은 풀렸다 그러나 모태가 찾아온 용건이란 것이 주순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모태는 운중비약 주순의 명성을 소문으로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잃어 주순과 의형제를 맺고 싶다는 것이었다 주순은 완곡하게 거절했다 아무리 결의 형제를 맺을 친구가 없어 강간이나 살인을 밥먹듯 저지 은은 강도놈과 의형제가 되다니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소리냐 말이다 획밖에도 모태는 고집스럽게 강요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의형제를 맺자는 말도 하지 않고 피차 겪어온 경험담이나 농림 패거리들의 의기 섞인 얘기를 주고받으며 한동안 있던이 제풀에 지쳤는지 작별을 고하고 떠나갔다 모태가 객점을 나설 때 주순은 유심히 그자의 걸음걸이를 살펴보았다 과연 무공실력은 대단한 자였다 지나치게 주색에 골아서 그런지 신기가 조금 약할 뿐이었다 주순은 대문까지 전송을 나갔다 행여나 다른 꽁꽁이 속을 차리지나 않는가 해서 경계하기 위해 사였다 때마침 저녁 바람이 한마탕 불어와 활짝 열린 대문짝을 반남짓 따다 버렸다 문턱을 넘어서던 모태가 별다른 뜻도 없이 닫히던 문짝을 슬쩍 밀어 열고 나섰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몸짓은 주순 덜어보라는 것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주순은 모태와 더이상 어울리기가 귀찮아 모른척 무시해버렸다 모태는 주순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그가 정말 모르고 있는줄 알았는지 일부러 고개를 돌려 점원에게 한마디 건넸 다 자네 집 대문짝 이 요렇게 약해 빠져서야 도둑 들기 때 문짝이 삐걱 흔들렸다 한데 다음순간 손바닥이 닿았던 부분에서 컵밥같은 나무 가루가 푸스스 떨어지니 다섯손가락 자국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모태가 짐재수단을 뽐내자 주순은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었다 분명 모태는 그의 길을 죽이려고 그런 솜씨를 보인 것이었다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간 주순이 얼핏 고개를 들고 보니 건너편 집지 봉위의 기왓장 몇개가 바람에 쓸렸는지 방금이라도 떨어질 듯 처마 끝 머리에서 흔들거렸다 그는 모태를 향해 한마디 던졌다 저기 기왓장이 아무래도 위험하군요 바람 한번 더 불었다간 당장 떨어질 텐데 누가 만약 지나가다간 다치기 십상인걸 주순은 그러고 나서 혼원기를 약간 섞어 기왓장을 향해 가래침을 한 목은 뱉았다 철썩 처마 끝에 걸렸던 기왓장들은 가래침에 얻어맞자 산산조각이 나서 땅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모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적지않게 놀란 모양이었다 그는 주순에게 깊이 간복했다 제로 사명께서는 과연 명분어전 이시에다 언제 다시 만나 뵙더라도 방금 저와 남우신 왜 리의 말씀 아무쪼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순은 그 말을 건성으로 듣고 전혀 개의치 않았다 손님 접대하는 생치고 허튼 수작을 들어준 것뿐인데 양심도 없는 악적의 말을 귀담아 둘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모태가 사라진 후 주순 일행은 양주로 가기 위해 배 한 척을 고용하고 화물을 모두 옮겨 실었다 주순의 배가 출항할 무렵 또 한 척의 거대한 강선이 뒤따르듯 닻을 올렸다 그 배에는 양주 어딘가 새로 부임해 가는 관원 그 가족들이 타고 있었다 두 척의 배는 거의 맞닿을 듯 시의 좋게 나란히 항해했다 백길 첫날 밤 삼경 무렵 주순은 선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꿈결에 여인네 울음소리를 들었다 남경 객점에서 모태와 꺼림직한 첫 대면을 한 뒤로 주순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옷을 입은 채 잠을 잡다 그리고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도록 몸 가까운데 병길을 놓아두었다 그는 즉시 선실 밖으로 기어나와 사방 인기척을 살폈다 여인의 곡성은 바로 이웃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잘못되었구나 그는 의기가 발동했다 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몸을 날려 이웃배로 건너갔다 주가판 위에는 온통 수구와 성객의 몸뚱아리가 널브러져 있었다 주순은 잠시 발길을 멈추고 주저하다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선실 벽에 받자 굳어가서 창문 틈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주순의 추측은 과연 틀리지 않았다 음적못해란 놈이 한 손에 번들거리는 칼을 잡고 또 한 손을 로는 여자의 아랫도리를 벗기고 있었던 것이다 실로 모태가 군침을 흘릴 만큼 절색의 미녀였다 우돗은 이미 말짱하게 벗겨져 저 가슴을 온통 드러낸 채 거의 혼절한 상태에서 기진맥 진하여 가늘게 울음소리만 흘리고 있었다 그 놈은 여자의 속옷마저 벗겨냈다 이제 이를 저지를 판이었다 주순은 금표 한 자루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선실문을 벌컥 열어져치는 동시에 모태의 등판을 노리고 금표를 날렸다 모태 또한 실로 대단한 놈이었다 뒤통수에서 암기가 덮쳐드는 파공성이 들리자 잽싸게 몸을 틀면서 선뜻 금표를 낚고 채더니 다음 순간 입으로 등불을 훅 불어끄며 손에 들린 금표를 문 밖으로 되날려 보냈다 뒤미처 모태가 선실을 삐쳐나왔다 그는 두 말없이 강도를 휘두르면서 주순에게 덤벼들었다 이윽고 갑판 위해선 무시무시한 결투가 벌어졌다 두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평생토록 익혀온 무예를 다 써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했으나 좀처럼 승부를 내 수없었다 한창 어우러져 싸우던 주순은 문득무태의 패거리가 부근 어디에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평수를 유지하고 있는 판에 적의 증원군이라도 오는 날엔 끝장이다 수십합을 또 교환하면서 주순의 초조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최후 공격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이윽고 주순은 육합검 중에서도 절초인 천운나월을 구사했다 그의 손에서 정광석화와도 같은 일검이 모태를 향해 찔러갔다 아 모태의 입에서 외마디 소리가 터졌다 그는 주순이 내찌른 회심의 일격을 막지 못했다 얼결에 가로내민 강도는 허공을 후리고 칼을 잡았던 오른손에서 손가락 두개가 싹둑 잘려나간 것이었다 주순은 재차 장검을 겨누었다 이런 응탕한 도적 노밀랑은 단칼에 찔러 죽여 후한을 없애야 옳다 고 생각했다 땡그럼 모태의 손에서 강도가 떨어졌다 그는 스스로 주순해 적수가 못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기 심장을 겨눈 칼끝은 쳐다보지도 안고서 냅다 소리쳤다 친구 대낮에 한 말을 잊었는가 내 수단으로는 자네 적수가 못되니 솔직히 진 걸 인정하겠네 죽이려거든 어서 죽이게 그 말을 듣고서 주순은 그만 마음이 약해졌다 이래선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가슴 한기퉁이에서는 모태의 떼어난 무공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자의 스승인 황금사 오명의 체면을 무시할 수 없었다 또 대낮에 비무장으로 몸소 객전까지 찾아와 의형제를 메꾸자 간청하던 호기도 기억에 떠올랐다 이제껏 저질러온 행위는 가증스럽기 짝이 없지만 눈앞에서 칼을 내동댕이 치고 솔직히 패배를 자인한 놈에게 칼질을 해서야 대장부답지 못한 것이었다 주순은 겨누었던 장검을 내렸다 그리고 모태더러 천지신명을 걸어 맹세하도록 요구했다 오늘 이후 마음과 손을 씻고서 다시는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모태는 그 요구대로 순순히 복종했다 천지신명께 또한 맹세를 마치자 주순은 그를 놓아 보냈다 다행히도 그날 밤 모태는 배에 침입해서도 인명을 해치지 않았다 갑판 위에 쓰러진 사람들은 모두 혈도를 찔려서 기절했을 뿐이었거든 나는 그들을 하나씩 해열시켜 구해낸 다음 곧장 내 배로 건너왔지 그 후에 들리는 소문으로 모태가 머리를 깎고 오대산으로 들어갔다는 게야 금신나한 법원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생이 되었다길래 아주 잘 되었구나 했지 그랬더니 웬걸 그자는 법원에게서 비검술을 배워가지고 심리 박사람의 머리통을 배어낼 만큼 무서운 검초의 소유자가 되었어 신검합일의 상승경제 이르자 모태는 공개적으로 강호인들에게 선포했다 이 주순을 찾아 해묵은 빚을 갖고 수치를 싣겠다는 거지 그가 내게 재도전했단 소식을 듣고서 나는 그 비검술의 적수가 못된다고 판단했다 어쩔 수 없이 딸년 경훈을 데리고 이고 사천 땅으로 피신해왔지 내 무공실력도 어지간하다만 그렇다고 어떻게 선의 적전 제자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주순은 기나긴 설명을 마치고서 한숨을 포우 내쉬었다 갑자기 공중에서 하게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림은 구름속을 뚫고 산골짜기에 메아리칠 만큼 맑고도 기운 찼다 이령이나 연경 조연아들은 주순의 기막힌 이야기를 듣느라고 정신이 팔려 학 울음소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주순은 그 울음소리가 들리기가 무섭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사부님 학 울음소리야 뇌상 마을에서 들으신 건대 오늘따라 어째 이러십니까 잠시 후 돌아온 주순에게 연아가 물었다 모르는 소리 말거라 이 동굴은 아미산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에 있다 산중 덮개부터 늘 구름 이집게 덮여서 여간한 새들은 절대로 날아오를 수가 연경은 날짐승 울음보다도 주숙부의 얘기가 더 흥미있는지 다시 물었다 주숙부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 모테란 놈이 아무려면 그토록이나 지독한 재간을 가졌으려고요 숙부님 께선 피신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으셨나요 그놈의 검술이 막강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나 끝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등공조국의 경제에까지 이를 정도로 연마하지는 못했을 거다 검산들 가운데 그놈보다 더 강한 분은 얼마든지 있지 내 딸 경훈이 스승으로 모신 황산의 찬화대사만 하더라도 그놈의 실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하지만 여기서 황산까지 얼마나 머냐 게다가 너무 넓어서 단시 이래 그분을 찾아낼지 어떨지 전혀 자신이 없구나 여보게 아오 그놈을 피해 다니는 것만이 상책이 아닐세 달리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세나 이령이 듣다못해 주순을 부추겼다 주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아니랍니까 저도 도망꾼 신세 이젠 아주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산을 내려가야 겠습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연하 어머님과 상의하고 그분 뒷바라지는 마상 선생한테 부탁드린 다음 연하를 제 곁에 두겠습니다 그 모텔한 놈이 날 찾기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내발로 그놈을 찾아가서 결투 날짜를 약속하고 가능한 1시간을 벌어서 황산으로 찬화대사를 찾아볼 작정입니다 제 청이라면 제 청이라면 그분도 거절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 군요 남을 끌어들여 그 자와 싸움을 붙인다는 게 좀 명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로선 이것저것 체면 차릴 여지가 없군요 응 그 방법도 괜찮겠군 하지만 나도 따라가겠네 아닙니다 그러실 것까진 없습니다 2번 여행길은 정작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또 인원수가 많으면 오히려 이를 그르칠지도 모릅니다 매일 수련하느라 애쓰는 따님도 바로 봉계도에 올랐어 니까 지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린 따님을 혼자 산속에 버려 두고 가선 안 되지요 그러니 형님은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논이 결정되었다 주수는 일형 부녀와 작별하고 연아와 함께 서둘러서 하산했다 때는 이미 늦가을도 다 저물고 소슬바람이 코끝에 매웃게 느껴지 만큼 싸늘한 계절이 되었다 온 산의 낙엽도 다 지고 나무마다 으시시하게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었다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반나절을 걸어서 아미산 아래 도달했다 가파른 산길을 벗어나 겨우 평지길에 이르렀을 무렵 두 사람은 길서 언덕 비탈의 도인 하나가 누워 자는 모습을 발견했다 호톡 한 벌만 걸친 채 몫이도 남루한 몰골인데 허리깨에는 술이 담긴 듯 묵직 하고도 큼직한 붉은 호로병이 빙굴고 있었다 아마도 흠뻑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든 모양이었다 혹격 옷자락이 서늘한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맨살이 드러나 보이는 게 딱 했던지 조연하는 다가 서서 옷깃을 여며 주면서 스승에게 말했다 사부님 이도인 좀 보세요 가난뱅이 처지해도 저토록이나 술타령만 즐기다니 정말 술깃이나 아니겠어요 도인이 모죽꾼이라니 딱하기도 하지 어린놈이 뭘 안다고 조잘되느냐 우리 중원의 금수강산이 오랑캐놈들 손에 멸망당하고 난 후 기계있는 지사들은 원수의 무릎 아래 꿀리지 않으려고 풍진 속에 몸을 던진 사람이 그 얼 많아 많은가 이도인 어른도 굴레에 얽매이기 싫어 은둔하는 우리와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싸늘한 날씨에 취해 쓰러졌다 감기가 들겠구나 연아야 나도 반나절을 줄창 걸었더니 시장기가 도는구나 우리 이분을 깨워서 함께 음식점으로 가졌구나 한 끼나마 푸짐하게 대접하고 은자 멱 냥을 드리기로 하자 제자가 이해를 내세울 리 없었다 주수는 도인 곁으로 걸어가서 가볍게 두어 번 흔들었다 여보 도인 양반 이제 그만 일어나 시구려 그리고 또다시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하지만 그 궁상 맞은 도인은 얼마나 취했는지 우레처럼 코를 꼴 뿐 좀처럼 깨어날 기색이 아니었다 아무리 흔들어도 요지 구동이라 주수는 하는 수 없이 허리를 잡아 일으켰다 기름때에 찌든 얼굴 손톡새에도 새까맣게 때가 끼어 영락없는 상거지 꼬락선 이었다 하지만 얼핏 바람결에 소매자락이 날리면서 드러난 손목은 옷같이 매끄럽고 깔끔했다 주수는 도인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갈길도 바쁘려니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않는지라 그는 할 수 없이 고따리를 고따리를 끌러서 자기가 입던 손목 한 벌을 꺼냈다 지난 봄 제자 연하의 어머니가 바느질에 선물한 것으로서 아직 새 옷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손목을 도인의 잔등에 덮어준 다음 혹시나 해서 한두 번 흔들어 보았다 도인이 여전히 깨어나지 않는 걸 보고서 주수는 가벼운 탄식을 남긴 채 연하를 데리고 일어섰다 그들은 복은 객점 마을로 찾아들어 대충 요기를 마친 다음 서둘러서 길을 떠났다 너른 관도를 걸으면서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스승과 제자는 육지 비행의 신법으로 오아치 마을을 향해 나는 듯이 달려갔다 두시진 남짓 지나자 일행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많은 곳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다 해는 이미 뉘었뉘어 서산 마루턱에 걸렸다 이 시각에 연하의 집으로 들이닥치면 공연스레 피칠 뿐이다 주수는 차라리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게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찾아든 음식점은 새로 개업을 한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었다 지미로라는 오포에도 걸맞게 요리 솜씨가 일품인 대다 술손님도 많아 여간 흥청거리는게 아니었다 어서 바삐 마을로 갈 생각밖에 없는지라 주수는 느긋하게 술맛 안주 마시나 즐길 여가도 없어 다 곁탁자에서 누가 흥청거리든 말든 그는 개의치 않고 점원이 안내하는 대로 깔끔한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서 음식을 주문했다 사부님 저것 좀 보세요 연하가 문등 무엇을 보았는지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놀란 목소리로 스승을 재촉했다 웬일인가 싶어 제자가 손가락질 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과연 아주 눈에 익은 물건 하나가 보였다 선악과 구렁이 주승과 제자 연하의 눈길을 끈 것은 음식점 계산대 옆벽에 걸려있는 한 개의 술병이었다 붉은 치를 곱게 먹인 그 큼직한 호러병 아미산 아래 산비탈에 술 취해 누워자던 도인의 몸곁에 나뒹굴던 것이 분명했다 그는 스승에게 그 도인의 호러병인 것 같다고 귀연말을 나눴다 주수는 음식점 안팎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호러병의 인자는 아무데도 없었다 세상에 어디 저런 호러병이 한둘만 있을 거냐 우연히 같은 날 두 개를 보았을 뿐이겠지 연하 녀석 공연한 걸 가지고 코들갑이로구나 주수는 어린 제자를 향해 눈을 한번 흘겨보이고 마침 가져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연하도 스승의 눈총을 받고서 풀이 죽었다 공손히 주전자를 들어 스승의 잔에 술을 따랐다 한참을 먹고 마시던 주수는 아무래도 그 호러병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지 몸을 돌이켜 지미로 주인을 불렀다 여보 주인장 저 계산대 윗벽에 걸린 호러병 말이요 술 담아가지고 다니게 안성맞춤인데 저런 걸 어디서 샀소 손님 저 호러병은 우리집 물건이 아닙니다요 한 닷새 전쯤 되었는가 웬 거렁댕이 도인이 우리집 왔는데 그때 등에 메고 왔던 겁지요 몰골은 말씀하니게 꽤 제재하지만 주량이 얼마나 센지 매일같이 왔다 하면 단번에 백알 열 끄는 마십지요 취할 때까지 퍼마셔 대고 취했다 하면 잠이 들고 또 깨어나기가 무섭게 술 타령 이더군요 처음에 왔을 땐 그 꼬락선일을 봐서 공짜 술이나 마시는 게 아닌가 의심했는데 실컷 먹고 마신 다음엔 품돈 한입 깎지 않고 계산을 깨끗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잔뜩 두들겨 폐 생각으로 벼르고 있다가 그만두었었죠 얼큰하니 취해 돌아갈 때는 또 저 호루병에 하나 가득 술을 담아 달래가지고 어깨에 매고 갑지요 매일같이 10근 이상 100알을 마셔댔으니까 오늘까지 치면 줄잡아도 100알 560근 정도는 좋게 마셨거든요 그러고 보니 우리한테 이런 좋은 단골손님이 또 어디 있습니까요 들어섰다 하면 퍼마시고 마셨다 하면 취하고 취했다 하면 잠만 잘 뿐 그저 술 떨어졌다 더 가져오너라 소리밖엔 아무 소리도 없으니 이토록 얌전한 술꾼을 만나기가 어디가 쉽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신주 모시듯 그분을 위해 드릴 밖에요 주승과 제자는 수저를 손에 든 채 먹기도 잊고 듣기만 했다 지미로 주인은 입심도 좋게 계속 지커렸다 오늘 아침에도 그 도사는 우리집을 찾아와 해장술을 흠뻑 젖도록 마시고 나서 언제나 와갓 이 호로병을 가득 채워 가지고 나갔었죠 헌데 한두세 시즌쯤 지나서 또 들렀는데 어디서 얻어 는지는 모르지만 손옷 한 벌을 걸치고 왔더군요 그건 속가인들이나 입는 옷이었습죠 이번에도 한 시즌 남짓 앉아서 터마시더니 떠날 무렵죠 호러병을 불쑥 내밀고선 오늘 술값은 안 가져왔 으니까 이걸 맡아 두개 하는게 아닙니까요 그리고 또 한두워 시즌쯤 있으면 누군가 찾아와서 대신 외상 술값을 갚아줄 거네 하더군요 소문 얘기가 나왔을 때 스승과 제자는 무언중에 아주 눈짓을 주고받았다 어 렴푸시나마 호러병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듯 했던 것이다 주인은 손님들의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버렸다 그 도인 영감이 닷새 동안 마신 술은 560근도 넘습지요 우리집에서 한달동안 팔아도 남을 만큼 엄청난 매상을 올려준 셈인데 그까짓 열근 술이야 뭐 대단하다고 손님 물건을 잡는 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냥 외상장구에다 달아만 놓자고 했더니 그 도인은 끄끈의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자기 평생토록 남의 물건을 공짜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만 깜빡 잊고 돈을 가져오지 안았구먼 내 다음에 술값을 보낼 테니까 이 호루병을 증표로 삼아 계산해 밖이나 하더니만 횡안이 가버렸었지요 그래서 억지로 이것을 떠맡아 잠시 보관하게 되었었지요 손님께서 이 호루병이 마음에 드신 모양인데 저희집 물건도 아니고 값도 모르니 어쩔 도리가 없군요 이런 걸 어디서 파는지조차 모릅지요 주인의 말이 끝났다 주수는 잠잠고 듣기만 하다가 문득무슨 생각에서인지 주인더러 일렀다 그 도인의 술값이 얼만가 종 이따 한꺼번에 계산해 줄 테니까 내 음식값에다 옮겨 놓게 그러자 주인은 불쑥 의심이 들었다 이 손님 아무래도 호루병이 마음에 든 모양이로군 그러니까 도인 외상값을 갚아주고 대신가 져가려는 게야 흠흠 그렇게는 안 되지 안 팝니다요 그 도인 영감님은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뎁시오 그분이 외상 술값 몇 푼을 떼어먹을 분도 아니니까 손님께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요 그러자 조연아가 무슨 말인가 반박하려는 걸 주순이 연신 눈짓을 보내 말렸다 조연아는 스승의 말뜻을 알아챘다 주인장 공연한 의심일랑 말게 그 도인 어른은 바로 우리 친척일세 내가 그 외상 값을 갚아주기로 했네 그리고 호러병은 그대로 자네 집에 보관해 두게 본주인이 아니면 절대로 내주어선 안되네 알겠나 말을 듣고 보니 술집 주인은 자기가 오해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인은 본래 거렁뱅이 도인이 외상술을 먹었을 때부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하고 의아스러워 했다 가뜩이나 손님 시중에 가쁜 파네 귀찮다는데도 억지로 호러병 한 개를 맡겨놓고 가는 것이 자못 수상적 어떤 것이다 딴 사람을 시켜 호러병을 빼돌린 다음 도인 본인이 나타나서 손을 내밀고 트직거리 삼아 야료를 부리려는 게 아닌가 했다 그래서 주순이 도사의 외상술값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도 거절했다 그런데 이제 말을 듣고 보니 술값은 술값대로 갚고 호러병도 건드리지 않겠단다 그렇다면야 불 감청 이현정 고소원 인지라 얼른 사과를 하고 도인의 외상값을 두 손님 음식값에 얹었다 도합 은자 둔양 일전 오픈 주순은 요구하는 대로 계산을 마치고 훌쩍 음식점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도중 연하 그 도인의 내력을 물었지만 주순은 갈길만 재촉할 뿐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 두 사람은 오아칠 마을에 도착했다 제자의 집 앞에 이르니 조연아의 어머니 조씨 부인이 살인문까지 마중 나와 그들이 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머니 조연아는 스승 곁을 떠나 후닥닥 어머니한테 달려가더니만 그 품속에 덥석 뛰어들어 안겼다 다 정한 모자에 상봉 장면을 보면서 주순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오십시오 조씨 부인은 정중하게 주순을 향해 인사하고 아들과 함께 공손히 안으로 모셔들였다 방색 한 박에 없는 토담집이 기는 하나 정갈아기 짝이 없었다 아담한 종가루에는 배틀 한 대가 놓여있고 짜담한 배폭이 걸려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주순은 흠칫 놀랐다 옷걸이에 낯익은 소모탄 벌이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 아래 방바닥에는 또 하나 큼직한 보따리가 놓여있었다 은자꾸러미라도 들었는지 삼은 묵직해 보였다 조연아도 스승의 눈길을 따라 그 소모 을 보았다 아 사부님 저건 사부님께서 거렁뱅이 도인 영감에게 주신 소모 아닙니까 헌데 저게 어떻게 우리 집에 와있죠 그러자 조시부인이 대신 대답했다 방금 어떤 도인한 군이 다녀갔단다 주선생님과 내가 오는 도중 일이 좀 생겨서 늦는다고 하 더구나 또 주선생님이 가져오시면 동꾸러미가 너무 거추장스러워 부탁을 받고 먼저 받아가지고 왔다는데 내 들여놓기는 했다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구나 주선생처럼 뛰어난 무공을 지니신 분 이 아무렴 저정독 보따리를 무거워하실 리가 있느냐 말이다 너 역시 송아지 정도는 잡을만한 힘이 있는 판인데 말이다 저 송옷은 이 애미 손수 지어서 주선생님께 드린 것이다 한눈에 보아도 내 바느질 자국을 알만 했다 저걸 도인이 들이대니 내 말을 안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동꾸러미를 받아 놓은 거란다 도인 영감이 가면서 좀 있으면 선생님이 오실 테니까 문 밖에 나가 기다리시오 하길래 나가봤더니 과연 그 말대로 너하고 선생님이 오시더구나 잠자코 조시부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주수는 돈보따리를 풀었다 세 사람의 눈앞에 어림잡아 300여 양이나 되어 보이는 은자가 번쩍번쩍 드러났다 은자꾸러미 틈새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취도인 은절구 효자에게 이 돈을 선사하노라 짧은 문장이지만 용이 꿈틀거리듯 필체가 웅원하고 헝걸찼다 주수는 제자 조연아를 돌아보았다 연아야 어떠냐 세상 천지에는 기인이사가 숱하게 많다고 했지 생각 좀 해보렴 너나 나나 걸음걸이가 느린 편은 아니라고 자신만만하게 육지 비행술로 달려왔는데 이도인 어른은 우리를 앞질러서 그 짧은 시간에 어린애 장난치듯 이백여 리기를 완곡한 것이다 이분의 무공은 우리보다 열 배 이상이나 높다 천만다행으로 아미산 아래서 배웠을 때 우리가 공경스런 태도를 보인 게 얼마나 잘한 일이냐 곁에서 듣던 조씨 부인이 도중에 무슨 경고라도 생겼는가 걱정되는지 그 연유를 물었다 주수는 주수는 아미산을 내려오다 술 취해 잠든 도인을 만난 일 그리고 도중 지밀우란 술집에서 외상값을 갚아 주었던 일도 여기까지 연하와 내기하듯 육지 비행 경신술로 달려온 일들이 자처지종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조부인 이도는 취도인이란 분께서 마음먹고 선사한 것이니 거두어 쓰셔도 되겠습니다 현숙한 조시부인은 가볍게 탄식을 했다 저희 가난뱅이 모자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벌써 굶어죽거나 얼어죽었을 것입니다 이에 어린 혈육도 제 딴에는 총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고명하신 스승님이 없었다면 그 또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겠지요 주선생님 제 걱정일랑 마시고 이 애를 데리고 떠나십시오 세상 경험도 시켜주시고 선생님이 지니신 학문과 무공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늙은이의 소원입니다 제게 남은 일 점혈륙 이 잘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순은 깊이 사의를 표했다 밤이 이슥해지자 그는 서당으로 마상을 찾아가 조시부인의 뒷일을 부탁했다 이튿날 아침 주순과 조연아는 성도를 향해 출발했다 가는 도중 그들은 일부러 길을 돌아 지미로 술집에 들러 취도인이라는 풍쟁기인 외행방을 찾았다 주순에게는 꼭 인연을 맺고 싶은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술집에는 도인도 호러병도 모두 보이지 않았다 어제 설명을 해주던 주인을 찾아서 취도인이 언제 다녀갔는가 물었다 주인이 대답했다 어제 손님이 떠나신 직후 그 도인이 왔습지요 헌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는지 술도 안 마시고 들어서기가 무섭게 보배단지 같은 호러병만 달래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별일도 다 있구나 싶어서 등 뒤에다 대고 손님 어떤 분이 외상 술값을 다 갚아 놓았습니다 라고 소리쳤더니 그건 나도 아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그 친구가 들르거들랑 우리 성도에서 만나잔다고 전해주게나 하더니만 귀도 안 돌아보고 휑하니 가버렸습죠 문밖까지 쫓아나가 봤지만 어느 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죠 어디서 사는 분인지도 모르나 모릅지요 주수는 적잖이 실망했다 뒤껍 길을 돌아서 찾아왔는데 허탕만 친샘이었다 성도에서 만나잔다고 그럼 그 도사도 성도에 볼일이 있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성도로 가는 걸 알고서 일부러 앞질러간 게 아닐까 허면 내가 성도에 가는 목적까지도 그는 지미루를 나섰다 가슴속 가득 의문을 품은 채 연하를 데리고 곧장 성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며칠 길 만에 그들은 삼차구라는 곳에 이르렀다 여기서 서남쪽으로 가면 성도까지 곧바로 뚫린 대로가 있고 그냥 서쪽으로 향해도 작은 산길이기는 하지만 성도로 통하는 지름길이 있었다 큰길보다 근이백여 리나 가깝지만 험산줄령을 숱하게 넘어야 하므로 여간 담이 큰 나그네가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낼 열어었 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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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전에 이 지름길에 절경이 많다는 소문을 들은 데다 하루 바삐 성도에 도착할 욕심으로 산길로 접어들었다 산길 따라 반나절쯤 나아갔더니 비탈이 점차 심해지기 시작했다 해묵은 나무숲이 하늘을 온통 가리고 어디를 둘러봐도 기왕 괴석들이 여기저기 눈에 가득 차게 즐비 했다 산 이름은 울령산 도치한 채 피로한 줄 도 몰랐다 한참을 가다가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계곡으로 내려간 두 사람은 시내가에 다리를 쉬고 한동안 머물렀다 풀섭해 누워 하늘을 쳐다보니 어느새 태양은 서편 산뽕우리에 걸쳐져 있었다 예야 어서 떠나자 이러다간 오늘 밤 이슬 맞고 노숙하게 십상이겠다 조연하는 스승에 재촉을 받고 물통에 맑은 시냇물을 가득 채웠다 그들이 서둘러 다시 기대오 르려는 참에 문득 꺼어 꺼어 하게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거참 하게 울음도 인양이로군 지난번 아미산에서 내려오던 날에도 하게 우는 소리 들었는데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 주수는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창공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점 없이 새파란 쪽빛 하늘에는 나는 새 그림자 조차 보이지 않았다 사부님 적이 있어요 문득 조연아가 소리쳤다 얼른 그쪽을 바라보니 길석 커다란 바위 꼭대기에 무지무지하게 큰 선악한 마리가 우툭 서있었다 팁빛 팁빛처럼 붉은 벼슬을 머리에 얹은 채 잠털 한 올 섞이지 않고 온통 눈처럼 터럭이 눈부시게 빛났다 정말 신선의 새라더니 속세 인간들이 여간에서 보기 드문 희한한 모습이었다 금빛 광채가 감도는 두 눈알 새처럼 단단한 부리로 나래 밑 터럭을 조아 고르는데 바위를 움켜진 발톱은 갈고리 모양 억세 보였다 몸통의 크기도 여덟 밟아옵자는 조이 되어 보이는게 도무지 이 세상 동물은 아닌듯 싶어 그 모습을 올려다보던 주순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허허 저토록 커다란 선악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구먼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그 커다란 바위 겹 풀숲 피 푸소스 푸소스 흔들리는 소리가 나더니 엄청나게 큰 청색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 어림 잡아 일고 여덟 자도 더 되어 보이는 놈 이었다 바위 위에 우뚝선 학이 구렁이를 발견하기가 무섭게 훌쩍 내려 덮치면서 쇠부리로 초았다 그러나 구렁이란 놈도 재빠르기 짝이 없었다 번개 처럼 쪼아 대는 부리를 날쌉게 피하더니 어느 쇠가 윗은 굴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 눈앞에서 먹이를 놓친 학은 강철처럼 단단한 부리로 바위를 쪼기 시작했다 얼마나 무섭게 쪼아 대는지 보라 부리가 찍어대는 자리에서 돌조각이 사방으로 흩날고 대나처럼 불똥이 어지럽게 피지 않는가 그래도 학은 성이 안찮은지 이번에는 강철처럼 억센 발톱까지 써서 바위를 쪼아 대고 핥히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구렁이가 자취를 감춘 바위 틈은 둘레 여섯자 크기 구멍이 뻥 뚫리고 말았다 푸른 몸뚱이에 구렁이가 대까리를 고추세우고 손살같이 기어나왔다 아무래도 굴속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본능적으로 느낀 모양이었다 구렁이가 되돌아 나오기가 무섭게 하게 부리는 가차없이 그 몸통을 쪼아버렸다 휘이 괴성을 토해내면서 구렁이는 두루루 말리더니 그 기다란 몸뚱이로 학의 두다리를 단번에 휘감 아버렸다 구렁이가 억센 힘으로 다리를 죄거나 말거나 학은 날개 한번 푸득이지 않고 침착하게 구렁이의 백가리를 덥석 물어 한입에 끊어버렸다 실로 무서운 힘이었다 다음 찰나 학은 부리를 자기 두다리 사이로 집어넣더니 칭칭 휘감고 있는 구렁이의 몸뚱이를 당장에 칠팔시 토막으로 잘라버렸다 잠시 후 구렁이의 몸뚱아리를 깡그리 뱃속에 집어삼킨 선악은 전신의 깃털을 부르르 떨쳐가다 등떤이 꺼어 긴 울음을 한번 토해내고선 창공으로 솟구쳐 날았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산 등성이를 넘어 사라졌다 예야 어서 떠나자 기이한 짐승들의 목숨을 건 혈투에 넋이 빠진 제자를 주순이 재촉했다 어느덧 전역놀도 서산 너머에 희뿌옥해 잔역만 주순은 어린 제자를 데리고 갈 길을 재촉했다 삼리남직 걸었을까 날은 아주 저물어 사방천지가 어둠으로 뒤덮여서 길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다 오늘 밤엔 영락없이 풍찬노숙을 하나보다 은근히 걱정하던 참인데이 깊은 산중에서 주순은 뜻밖에도 인가 한 채를 발견했다 천만다행히 다 싶어 달려가서 대문을 두드렸다 한참 동안이나 두드려서야 겨우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은 열지도 않고 남자의 묻는 소리만 들렸다 어디서 오는 길손이시오 오하칠 마을에서 오는 길이예다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없소 내 목숨도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오 여긴 아주 위험한 곳이니까 어서 떠나도록 하시오 오늘 밤 묵으실 때를 찾는 모양인데 서남쪽 웃길로 한올위만 더 가시면 암자가 하나 있을거요 대군데 산한 여승이 살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드리면 하루 묵을 수도 있고 또 위험도 모면 할게요 이것으로 끝이었다 아무리 다시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끝내 응답이 없었다 부시럭거리던 인 기청 마저도 끊어졌다 주수는 슬그머니 호기심이 일었다 그는 제자를 대문 곁에 세워놓고 단단히 일렀다 내 들어갔다 나올테니 그때까지 예서 꼼짝 말고 있거라 함부로 움직여선 안된다 알았느냐 이에 주수는 몸을 솟구쳐 감을 넘었다 때마침 밝은 다리 둥실 높이 떠서 뜨락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온통 정적에 잠긴 뜨락은 그림처럼 맑고 깨끗하기만 할 뿐 어느 구석에도 불길한 기척이 나 살벌한 기운이 없었다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것일까 주수는 의아스런 생각을 지우지 못한 채 대청마루를 자세히 주목했다 마루 한가운데 등나무로 엮은 침상이 놓여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 한 사람이 누워있었다 주수는 마루로 올라서자 침상 위에 사나이가 냈다 악을 썼다 당신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요 어서 멀찌감치 달아나시오 내게 가까이 왔다간 큰일 나오 어서 해를 잇기 전에 가란 말이오 주수는 그래도 가까이 다가섰다 세상 천지 모든 사람은 친구라오 무슨 괴로운 일이 있는지 여기가 어째서 위험한 곳인지 말씀해 주시구려 내 힘닿는 한 도워드리리다 구태여 이렇게 앉아서 죽기만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이오 아니 그렇게 말해도 가지 못하겠소 나는 이미 용울에게 중독을 당했단 말이오 내 몸 세자 가까이만 와도 그 독이 올물거에다 나는 벌써 사흘째나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지금 은배가 고프고 지쳐서 꼼짝도 못하겠소 혹시 말린 음식같은거 지니고 계시거든 좀 나눠주시 됐소 그리고 어서 달아나시구려 그놈의 용울이 찾아 드는 날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신 또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게요 가능한 한 빨리 백운대사를 찾아가시오 그럼 혹시라도 나를 도와주실지 모르겠소 네 형편을 그분께 보신대로 말씀 전해주시면 고맙겠구려 숨을 헐떡거리면서 여기까지 말하더니 사나이는 기력이 쇄진했는지 말을 더 잊지도 못했다 주수는 그 사나이의 손등에 7개의 붉은 반점이 찍힌 것을 보았다 사마귀처럼 도드라진 그 점은 아주 선명한 핏빛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사나이의 말맞다나 여기가 상사롭지 못한 곳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품속에 갈무리했던 걸량을 꺼내 사나이에게 던져준 다음 즉시 뜨락으로 내려와 담장 밖을 뛰어넘었다 대문 앞으로 돌아와 보니 조연아가 보이질 않았다 연하야 연하야 소스라치게 놀라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돌연지간의 제자는 유령처럼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울령산의 용물 가뜩이나 사나이한테서 불길한 말을 듣고 나온 터라주스는 혼비백산할 정도로 놀랐다 처음엔 그래도 요 북은 어딘가 죽으려 앉아 급한 용물을 치르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했으나 사방을 둘러 고함치는 소리에 응답 조차 없으니 그게 아닌 것은 분명 했다 연하야 연하야 어디 있느냐 고함쳐 부르는 소리는 허망하게 산골짜기를 울릴 따름 이었다 그는 오싹 소릉이 튀쳤다 등줄기에서 후줄근하도록 식은땀이 흘렀다 주변을 찾아나설까도 생각해보았으나 자기 없는 사이에 또 그 녀석이 돌아올지도 몰라 선뜻 발걸음을 뗄 수도 없었다 어쩔 발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차민대집 안에서 또 그 사나이의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 아직도 안달아 났소 아니요 방금 나왔더니 나하고 같이 온 동행이 사라졌소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려 옷이랑 집못다리도 여기 그대로 있는데 설마 당신이 말한 그 요괴놈한테 잡혀 먹힌 것이나 아닌지 그 요물은 은기에 속하는 놈이라서 한밤중 상경 무렵이 안되면 나타나지 않소 당신 동료가 이 시각에 자체 없이 사라졌다고 해도 그 요괴한테 해를 당한 건 아닐 거이다 내가 내가 장담하겠소 어서 암자로 달려가 백운대 사님께 말씀드리시오 아마 좋은 정께를 뽑아주리다 그럼 동료의 행방도 알 수가 있소 시각이 늦어 가오 어서 달려가시오 공연이 에서 어물거리다간 당신도 나도 그리고 동료분 모두 죽음을 당할 거요 주수는 백방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는 사나이의 말대로 따르기로 작정해 다 서남쪽 산길로 접어들어 한오 위남짓 달렸을까 등 뒤에서 난데없는 바람이 휘리리 휘리리 불더니만 역겨운 비린내가 코를 콱 쑤셨다 이거 재미가 졌구나 주수는 즉각 두 다리에 힘을 모아 죽어라고 달리기 시작했다 손살같이 달리는 배도 비린내를 풍기는 바람은 등 뒤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암자를 발견했다 겨우 암자 문턱에 다다르자 뒤쫓던 바람소리가 후련히 멎었다 흘깃돌 하다보니 희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낀 속의 등잔만큼이나 큼직한 빗덩어리 두개가 은은히 드러나 보였다 달빛 아래의 그 등잔불은 더 이상 접근해 오지 않고 멈춰 있었다 그는 불빛이 맹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인광이라고 단정했다 저도 모르게 전신에서 식은땀이 솟아 주르르 흘러내렸다 암자는 그리 크지도 않은 건물이지만 잠옷 극하고도 조용했다 문전에 우뚝선 버드나무 두 그룹과 달빛을 받아 축 늘어진 그림자를 땅에 비추고 있었다 암자 안에서는 차분하게 독경하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암자에 주인이 밤공구에 열중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주순은 등 뒤에 괴물을 무시하고 돌아서 가볍게 문을 두어번 두드렸다 계십니까 그러자 암자 안에서 앳된 소녀의 음성이 응답했다 이곳은 여승들만 사는 곳입니다 묵으실 곳을 찾으시려거든 다른 데로나 가보십시오 도중에 환란을 당하고 백운대 사님을 만나 뵈오려 일부러 왔습니다 주순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문부터 활짝 열렸다 이내 묘령의 여승 하나가 나오더니 잠시 주순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나이는 13,4,3쯤 되어보이는데 사뭇고 빼어난 미모의 아가씨였다 대사님께서는 지금 야간 독경 중이시니 잠시만 불당 안에 드셔서 기다리십시오 주순은 시키는 대로 그녀를 따라 불당에 들어가서 좌정했다 여승은 차 한잔에 소병 몇 조각을 얹어서 쟁반째로 들여다가 요기하라고 내려놓더니 물러가서는 다시 나타날 줄 몰랐다 한참을 기다려도 기척이 없어 조바심을 끓이던 참이었는데 난데없이 불당 앞들에서 무슨 인형 이 번득 움직이는가 싶더니 새가 날듯 후원쪽으로 휙 날아가는 것이었다 조바심에다 호기심까지 겹치자 주순은 더 이상 무료하게 앉아 기다리지 못하고 불당을 나와서 살그머니 후원으로 발걸음소리를 죽이고 다가갔다 창문 가까이 근접했을 때 그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였다 둘째 사형 아닌 밤중에 여기까지 어인 일로 오셨소 여인의 물음에 남자가 대답했다 내 마침 울령산을 지나가는데 중턱 계곡에서 요사스런 기운이 충천하더구먼 웬일인가 싶어 내려가서 살펴봤더니만 길가 어떤 집 처마 밑에 어린 동자녀석이 서있더군 한데 용울이 그 녀석 부근 십장거리도 안되는 곳까지 다가왔다란 말씀이야 가만 보니까 그 동자녀석 근골이 아주 웅우하고 비범하길래 참아 용울의 독수에 희생당하게 놔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선 그 놈을 안하다가 멀치감치 안전한 곳에 옮겨다 놓고서 장검을 휘둘러 용울을 쫓아 버렸거든 그을 이고 나서 동자녀석에게 내력을 물었더니만 제로사명 가운데 둘째인 주순의 제자라는 거야 창문 곁에서 숨어 엿뜨던 주순은 놀랍고도 기뻤다 이제껏 속을 끓이다 비도로 제자놈의 행방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것도 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 안전한 곳에 구출되어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실로 천만다행이 아닌가 남자의 설명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동자녀석은 선고를 지녔더군 아주 훌륭해 이런 녀석이 속세해 협객이나 따라다녀서야 너무 아깝지 않은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제자로 거두어들였지 아마 지금쯤 배가란 놈이 업어다가 우리 사내 데려다 놓았을 거야 흠흠 나이도 어린 녀석인데 제 스승과 어머니를 무척이나 걱정하더군 그래서 편지를 쓰라고 했지 내 전에 주마고 했더니 두만없이 즉석에서 쓰더군 그걸 가지고 주순이란 선생을 찾다가 또 우연하게도 일곱째 사제의 제자 시림을 구해냈지 뭔가 그 녀석도 용울한테 중독을 당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더군 그래서 해독을 시켜 산으로 돌려보냈지 덕분에 주순이란 친구가 백운대사 자네를 찾아 떠났다는 말을 들었거든 방금 들어오다 보니 불당 안에 웬 남자가 앉아있던데 그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군 아까 자견이 그러더군요 주시란 분이 날 만나러 왔다고 이제 막 복경을 끝내고 불당으로 나가려든 참해 사형께서 오셨기에 아직 못 만났지요 헌데 그놈의 요물은 아주 지독하더군 네 현영검으로 그놈을 쫓아버리긴 했지만 끝까지 그놈의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단 말씀이야 나 또한 그놈의 정체를 모르는 판이라 감히 모험을 해보지도 못했네 그놈의 소구리 사매가 사는 이 암자 근처에 있는 모양인데 어째서 그런 용울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저도 그놈의 용울 때문에 정말 얼마나 심력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이에 얼마 전에야 겨우 그놈을 제압할 물건이 손에 들어왔는데 도와줄 사람이 부족해서 이제껏 그냥 두었어요 때마침 사형께서 오셨으니 아주 잘됐군요 절 좀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말하던 여인이 문득 창밖을 향해 한마디 건네었다 주장사 날 보려고 먼 길을 오셨으면 이 안으로 드셔서 말씀을 나눌 거시지 벽창호노릇을 하셔서 어쩔 셈인가요 아이쿠 들켰구나 한창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느라 정신이 팔렸던 주수는 방 안에서 힐문하는 소리가 나오자 그만 부끄러움에 뒷부리까지 빨개지고 말았다 비록 자기와 관련된 거시라지만 남의 말을 숨어 엿듣는 짓은 떳떳지 못하다는 것을 그가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겸연적은 표정으로 후원 별채 앞으로 돌아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포단 깔개 위에 사오십 살쯤 되어보이는 여승이 단정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그 상석에는 텁석불이 보인 한 사람이 형형한 눈빛으로 방 안에 들어선 주순을 쏘아보고 앉아있었다 그 안광이 얼마나 예리한지 주순은 그만 기가 죽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움츠리고 꿇어 엎드렸다 괜찮소 괜찮아 일어나시오 여승과 도인이 황망스레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주순이 옆자리에 송구스런 자세로 좌정하자 그 여승은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 얘기는 다 들으셨을 테고 우선 소개를 해드리지요 이분은 내 사형이신 염선 이원아입니다 네 이름은 이원경 남들이 대군대사라고 부르지요 당신 제자는 이미 염선 사형께서 문화 제자로 거두어 들이셨는데 어떠십니까 양보해 주지 안으시려는지 주순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 어린 제자놈이 검선 선배님의 눈에 드셨다니 그놈에게는 세 번 태어나도 다시 못 얻을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도 학식도 천박한 이 몸 그 총명한 천품을 제대로 이끌어 주지 못해 장례를 그르치지 않을까 우려 막심하던 차였는데 오늘 천만다행으로 서년을 만나게 되었다니 제 어찌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산길을 오던 중 용울에게 중독당해 목숨이 경각에 다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분께서는 부디 그분도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염도인이 빙글에 웃었다 그 사람은 시림이라고 바로 내 사질대는 청년이여다 내 조금 전 오던 길에 벌써 구출해다가 산으로 돌려보냈소이다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순은 연식머리를 좋아하려 살해했다 대군대사가 화제를 바꾸었다 마침 좋은 때 사형께서 여기 오셨으니 아주 잘됐어요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내일 새벽에 저와 함께 그 용울을 처치하러 가십시다 도대체 그 용울의 정체가 뭔가 정말 지독스럽더구먼 옛날에는 이 산을 울령산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백여 년 전 산 중에 난데없는 뱀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놈은 아침 저녁으로 독을 품은 안개를 토해냈는데 그 동무가 구름놀처럼 엉겨서 산봉우리의 아침 저녁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퍼졌지요 그 놀이 도리어이 산의 절경이 되고 보는 사람마다 신기하게 여겨 마침내 이 산의 울령산이란 이름까지 붙이게 되었어요 당초 이 요물은 산머리에다 안개나 뿜고 구름을 토해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는데 어찌된 셈인지 3년 전부터 성질이 아주 포악스러워졌답니다 이른 아침 진시부터 늦은 저녁 유시까지 그 요물이 동굴 속에 시 수련하는 동안은 길쏘니 지나가도 무사하지만 그 밖의 시각에 울령산 속을 헤맸다간 십충팔고 그놈의 독수에서 벗어나기 나 역시 그놈과 몇 차례 싸워보았으나 터럭한 올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놈도 내 솜씨가 쓸만한 줄은 알았는지 우리 암자 근처까지 사람을 쫓아왔다간 스스로 달아나버리곤 하지요 아까 도 비린내 담긴 바람소리가 들리길래 그 요물이 온 줄 알았더니만 이내 아무런 기척도 없고 뒤 미쳐 주장사님이 문을 두드리더군요 주수는 그제서야 화등잔만한 붉은 빗덩어리가 그 요물이 눈이라는 걸 깨닫고 등출기의 새삼 후 줄근하게 식은땀이 흘렀다 그 놈은 대군대사를 꺼려서 더 이상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간 것이다 대군대사는 말을 이었다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서로 상극되는 천적이란 게 있는 법이지요 나는 근자에 들어 겨우 그 요물이 진해를 제일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황산에 계신 찬 하대사님이 아주 기이한 진해를 기르고 계신단 말을 들었기에 제자 자견을 보내 그것을 빌려 주십사고 간청했지요 찬하대사는 그 진해가 황산을 수호하는 보물이라시면서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분을 찾아갔지요 여러모로 빌고 설득한 끝에 어제야 비로소 그 진해를 겨우 빌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때 맞추어 주장사와 사형께서 여기 오셨지 뭡니까 그러니 그놈의 요물이 이제 죽을 날이 닥친 셈이 아니겠어요 선인들의 등장 대군대사는 벽장을 열고서 커다란 괴짝 한 개를 꺼냈다 그것은 정강으로 주저한 철개였다 사방 모서리의 틈도 하나 없이 단단하게 완전 밀폐된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호로병 속에서 단약 수시 발을 쏟아내더니 철개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쏟아 넣었다 철개 속에는 길이가 두 자아 내치 남짓 엄청나게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머리 끝부터 꼬리까지 몸통이 번쩍거리는 홍색 기늘로 뒤덮였고 찻중지만 한 두 눈알이 초록빛을 쏘아냈다 대군대사가 단약을 쏟아 넣자 그놈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대사는 지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재빨리 뚜껑을 닫아버렸다 염도인도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화하 이렇게 무시무시한 놈이라면 그 독성도 요물보다 지독스럽겠는걸 한데 찬하대사는 이런 영물을 어떻게 제압해서 부리는지 모르겠구먼 찬하대사님께서는 젊은 처녀시절부터 아주 성리가 괄괄한 말괄량이었대요 어느 날인가 진해한 마리를 잡아다 함속에 넣어두고 매일같이 먹이를 주워 길렀대요 처음 잡았을 때는 몸통이 이삼치밖에 안되던 놈이었지만 나날이 자라서 그분이 시집갈 무렵에는 오륙치나 되었다지 뭡니까 혼인하던 날도 그 말괄량이 신부님은 지네를 시집으로 데려가려고 우겼는데 아버님이 펄쩍 끼면서 말리셨지요 새색시가 지네타의 요물을 가지고 시집에 들어가다니 말이나 돼 법하냐고 반대하신 거지요 세대근 할 수 그놈을 산에 내다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신랑은 세상을 떠나고 청상과부가 된 그분은 신리 우담대사님의 문화 제자로 들어가 검수를 연마하신 끝에 검성이란 명칭까지 얻으셨거든요 그 후 찬화대사는 시집가던 날 지네를 내다버렸던 산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놈을 거두어다 황산에 두었어요 그로부터 금 백년 동안 지네란 놈은 찬화대사의 부적과 주술로 단련을 받고 신통력도 비할 데 없이 대단해졌지만 인성마저 깊이 터득해서 사람을 쉽사리 해치지 않을 만큼 영특해졌답니다 그러니 황산에 수호물이 되고 찬화대사가 애지중지하는 보배가 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번에 저도 가서 세번 네번 혀가 닳도록 간청한 끝에야 겨우 잠시 동안만 빌려준다는 허락을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사형도 이놈을 약고하선 안됩니다 다 세사람이 후원 별채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동안 어느새 동력이 희뿌옇게 밝아왔다 자 떠날 때가 되었군요 대군대사가 먼저 일어섰다 그녀는 다시 주순을 돌아보고 신신당부했다 이번 길은 아주 위험스럽기 짝이 없소 주장사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더라도 한쪽 곁에 피해서 엄호만 하시도록 하세요 절대로 경솔이 됩니다 염도인과 주순은 대군대사를 뒤따라 암자 문을 나섰다 그리고 3개국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 무렵 아침에도 지평선 위로 둥실 떠올라 금빛 찬란하게 천지만물을 내리비쳤으므로 당초 어렴풋하던 오솔길도 이제는 아주 뚜렷해졌다 얼마쯤이나 올라갔을까 앞장을 섰던 대군대사의 발걸음이 문득 멈추었다 산세도 가파르거니와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험준한 바위 투성의 골짜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서 그놈의 소굴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요 제가 가서 그놈을 유인해 올테니까 사형은 그것 이 저하고 싸우는 틈을 타서 현영검으로 그것이 소굴로 달아날 길을 막아주세요 대군대사는 염도인에게 부탁의 말을 남긴 다음 혼자서 휘적휘적 앞으로 나아갔다 염도인은 주순을 데리고 산등성이로 뛰어올랐다 앞길 계곡에는 과연 큼직한 동굴 하나가 절벽 아래 뻥 뚫려 있는 게 보였다 어두컴컴한 동굴 아가리를 보건대 밑바닥도 없을 정도로 깊은 모양이었다 대군대사의 옷자락이 동굴 입구에서 히끗히끗 날리는 게 보였다 그녀의 모습이 동굴 속으로 사라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였다 우우우우우 우르릉 우르릉 동굴 속으로부터 무시무시한 괴성이 몇 차례 쏟아져 나오더니 다음 순간 난데없는 광풍이 우당탕 퉁탕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대군대사가 몸을 돌려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 오덤빌로 손살같이 뒤밑혀 시커먼 먼지 바람이 자욱한 가운데 황금빛을 번뜩이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솟구쳐 나왔다 전신은 온통 금빛 비늘로 감싸인 대다 두 눈알은 화등장만한 게 불길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독종이었다 몸통 굴기가 기름동만큼이나 되고 백가리에서 꼬리 끝까지 10여 장은 넘어 보이는 대도 백운대사를 뒤쫓는 동작은 세메가 참새를 덮칠 때만큼 날렵했다 그놈을 이끌고 반리 남짓 달아나던 백운대사가 돌아서더니 고함을 질렀다 잘 왔구나 이놈 어느 새 장검을 뽑아들었는지 그녀의 손에서 자주 새기 광선 한 줄기가 선정과도 같이 뻗어나갔다 사괴는 자색 건강을 보기가 무섭게 한길 남짓이나 되는 화염을 토해냈다 삽시간에 불덩 어리와 건강은 함께 어우러져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한동안 엎치락뒤치락 꿈틀대면서 싸우던 사괴는 백운대사를 상대하기 어렸었든지 스르르 몸을 도사리더니 백가리를 동굴 쪽으로 휙 틀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동굴 쪽 테루에는 벌써부터 염도인이 현영검을 빼들고서 기다리던 중이었다 사괴가 백가리를 돌려다가오자 그의 손에서 현영검이 번쩍 빛을 발했다 일순 차갑고도 시퍼럼 검광 한 줄기가 사괴의 머리통을 노리고 내리찔렀다 앞뒤로 갈길이 막히자 사괴란 놈은 그 기나긴 몸뚱이를 딸이 틀듯 도사리고 앉은 채 지글지글 타오르는 불덩이와 독한 안개를 뿜어대기 시작했다 백운대사와 염도인은 각자 반대편 산등성이를 하나씩 차지하고 선체로 비검술로 괴물을 공격했다 치열한 불덩어리 독한 안개를 뚫고 백운대사의 자줏빛 검광과 염도사가 뻗어내는 싸늘한 푸른 검광이 쉴 새 없이 번뜩였으나 그 무서운 검선들의 칼끝은 괴물의 빈을 한쪽조차 건드리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반나절이 훨씬 지나도록 싸웠으나 승부를 내지 못하자 백운대사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이 맞은편 염도인에게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각자 휘날려 보내던 장검을 거두어들였다 눈알이 빙글빙글 돌 정도로 어지러이 난무하던 검광이 갑작스레 사라지자 괴물은 이내 백운대사 를 향해 덮쳐들었다 자신의 적수가 기진맥진해졌다고 느낀 나머지 반격으로 나온 것이었다 우르르릉 우어 괴성을 지르면서 구렁이에 딱 벌어진 아가리가 바짝 다가올 때까지 미동도 안고 기다리던 백운대사의 손에서 무엇인가 번쩍 허공옥고 날아올랐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빛이 지네의 몸뚱이에 석 뿜어져 나와 산골짜기를 온통 붉게 물들였다 검술로서 이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최후의 수단으로 철개 속에 지네를 풀어놓았던 것이다 두 자아 남짓밖에 안 되어 지네는 철개 속에서 풀려나와 산바람을 한 모금 머금기가 무섭게 삽시 간에 일장이나 길어졌다 요물은 지네를 보는 순간 동물적인 본능으로 천하의 강적을 만났다고 직감한 듯 그놈은 더욱 신중하게 몸뚱아리를 도사리고 앉아서 필사적으로 불덩이와 안개를 뿜어내면서 지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두 영물이 어우러져 싸우기를 얼마나 했던가 돌연 의적 하고 살덩이가 씹히는 소리와 함께 지내는 구렁이의 몸뚱이를 두치 깊이나 되게 물어 뜯었다 우르르릉 우워 요물은 괴성을 토하더니 지내의 꼬리 부분에 이빨을 박았다 어느쪽도 단단히 물고 늘어진 채 좀처럼 놓아줄 기미가 없었다 실로 침이 마르고 목이 탈 정도의 긴박한 순간이었다 허리 깨를 물어뜯긴 구렁이는 아픔을 참지 못하겠는지 쉴 새 없이 기나긴 꼬리를 휘둘러 바위더미를 후려 갈겼다 꼬리가 한번 철썩 요동질 칠 때마다 바위덩이는 얼음조각 부서지듯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야말로 처절을 극한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무렵 백운대사와 염도인과 주순 세 사람은 이미 한군데로 모여선 채 두 영악스런 짐승들의 기막힌 사투를 관전하고 있었다 염도인이 몇 번이나 현영검을 빼들고서 진해를 도우려 했지만 그때마다 백운대사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녀는 건강에 엎치락끼치락하는 짐승들을 잘못 노려 진해한테 상처를 입힐까 두려웠던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우르르 퉁탕 난데없이 천지개벽을 하는 소리와 함께 산골짜기부터 무서운 진동이 한바탕 휘몰아쳤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 구렁이와 진해의 몸뚱이는 요지구동 움직일 줄 몰랐다 구렁이는 물어뜯긴 상처의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꼬리를 휘둘러 바위덩이만 후려깨던 중 산벽에 돌출한 바위를 휩쓸어 건드리고 만 것이다 일장 가우또 없는 집채만한 바위덩이가 절벽 중턱에서부터 3개국을 온통 뒤흔들면서 굴러떨어져 곧바로 거대한 구렁이의 대까리를 산산조각으로 바수어놓고 말았던 것이다 진해 역시 유행을 바랄 수는 없었다 구렁이에게 꼬리를 꽉 물린 채로 바위덩이에 짓눌려 몸뚱이 아래 쪽이 지시켜져 죽고 말았다 대군대사와 염도인이 땅을 박차고 날듯이 내려갔다 먼지 구렁이 거쳐지자 두 사람은 장검을 뽑아 구렁이에 몸뚱이를 난도 지레 버렸다 삽시간에 짐승은 시베토막으로 잘려 흩어졌다 대군대사는 장검을 거두어들이면서 진해의 시체를 내려다보고 탄식했다 내 당초 여간에선 양패구상을 당할까고와 널 풀어놓지 않으려 했더니만 이제 무슨 면목으로 찬하대사님을 뱉고 변명할꼬 영도인 역시 추연한 기색으로 사내를 위로했다 저놈의 요물이 숱한 생명에게 해악을 끼쳐왔네 찬하대사께서 아끼던 지네가 그 해독을 제거하느라고 생명까지 바쳤으니 그 공덕은 적은 게 아니지 그분께서도 그 보람을 생각하신다면 자네를 책망하지는 않으시리라 민내 두 사람이 서로 뒷니 처리를 놓고 의논하고 있는 차에 불현듯 산뽕우리로부터 흑이를 걸친 처녀가 날렵하게 뛰쳐내렸다 허리띠에는 호루병 한 개만이 달랑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 앞으로 걸어와 사뿐히 예를 올리고 나서 말문을 열었다 제자 주경훈이 찬하대사님의 명을 받들고 찾아뵙습니다 찬하 사부님께서 이르시기를 백운대사는 너무 심려하지 마시오 진해가 죽은 것도 바로 정한 운명이었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더러 대사님께 사의를 올리고 진해의 주검을 가져오라 분부하셨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녀는 단약 하나를 꺼내더니 진해 곁으로 가서 입안에 물려주었다 그러자지 내는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칠팔치 길이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다시 허리춤에서 호로병을 돌려 마개를 뽑더니 진해를 집어다가 그 속에 넣고 허리에 찼다 이를 끝내자 처녀는 다시 백운대사를 향해 다소곳이 예를 올리더니 한마디 물었다 스승께 없어 말씀하시기를 제 아버님 주순이 이곳에 계시다 하셨습니다 한번 뵙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랬군요 아무렴 배워야지요 백운대사는 그녀가 주순의 딸이란 말에 크게 기꺼워하면서 아직도 산등성이에 서있는 주순을 향해 손짓으로 불렀다 아버지 경훈아 이게 어찌 된 셈이냐 예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그들 부녀는 오랜만에 상공에 어쩔 바를 모르고 반가워했다 본래 주순에게는 할 일이 있어 성도로 모텔을 만나러 가던 도중이었다 그리고 결투 약속이 정 해지는 대로 황산 찬화대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울령산 백운대사와 함께 요물을 잡아 죽이느라고 시간을 빼앗기고 백운대사나 염도인에게도 아직껏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목적했던 대로 요물도 퇴체했거니와 황산 찬화대사의 제자가 된 딸도 만나고 보니 이 기회의 딸을 통해 사정을 전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새 사람에게 다비웅 모테란 농과 10년 전 원수를 맺었던 사연과 근자의 그놈이 오대산의 금신나한 법원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상승비 검수를 염마한 다음 원수를 갚으려고 자기를 찾아 나섰다는 사연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 예야 황산으로 돌아가거든 찬화대사님께 잘 말씀드려서 이 애비를 도와 하산에 주십사 꼭 간청을 좀 해다오 그까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부님까지 번거롭게 할 게 뭐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내려온 또 한 가지 목적도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사부님을 따라 황산에 올라가서부터 곧바로 수련을 시작해 지금 벌써 성검을 연성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검술이 아직 완성되시지 못한 게 안타까워 사부님께 여러 번 전수해 주십사고 졸라댔지요 하지만 사부님 말씀이야 버님은 나와 인연도 없거니와 나는 평생토록 남제자를 두어본 적도 없다 하시면서 아버님은 따로 기연이 닿아서 고명하신 스승을 만나실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더러 그냥 성도까지 가라는 말씀이셨어요 성도에 도착하는 대로 누군가 이끌어 주실 분이 나타날 거라구요 저 도일단 황산에 돌아가서 사부님께 복명해 올린 다음 성도로 가겠어요 가서 아버지를 도와 그 못해라 놈을 죽여 없애지요 주순이 듣고 보니 가슴을 짓눌렀던 청근짜리 바위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듯 홀가분해졌다 주경우는 세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고 황산으로 돌아갔다 딸을 딸을 보내고 주순은 대군대사와 염도인을 번갈아 흘끗거렸다 눈앞에 계신 두 분은 모두 검선으로 이름난 고수들이다 이런 분들을 스승으로 섬기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는 것이었다 대군대사가 그의 심중을 눈치챘다 당신은 비록 나이 40세가 넘었지만 심기도 바르고 금골 또한 훌륭하신 분입니다 조만간에 우리 학렬 가운데 드실 분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오늘날 강호상에는 검객들의 문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들 문파는 때를 가리지 않고 서로 싸움만 일으키고 있지요 볼륨파나 아미파 말고도 요즘 새로 창립한 황산파와 오대파가 물과 불처럼 대립하는 실정입니다 이 모두 정사는 세부량립이기 때문이지요 이번에 모태가 주장사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나선 것도 서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크고 기막힌 사건들이 정신도 못차리게 벌어질 것입니다 주순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릴 여지도 없이 백운대 사는 말을 마치자마자 이내 마른 나뭇가지들을 주섬주섬 모아 쌓더니 흩어진 구렁이의 몸뚱이를 주려다 올려놓고서 불질러 태워버렸다 3의 나는 지금 사부님의 명을 받들고 바삐 지나던 길이었네 성근 이 아주 뛰어난 인물 이 하나 있는데 지금 거두어 드리려고 하거든 그걸 막고 구해내라는 분 구가 계셨네 그럼 나도 이쯤에서 떠나야겠네 다시 만나세 염도인은 대군대사와 하직인사를 나누더니 입술을 오므려 길게 휘파람을 한 차례 불었다 그러자 창공의 구름조각 끝머리에서 거대한 선악 한 마리가 날아내려왔다 염도인은 성큼 그 날 짐승의 등에 올라탔다 잘들 이 깨나 그 한마디를 남기고 염도인은 하늘높이 솟구치더니 삽시간에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주수는 그제서야 며칠 전 산중에서 뱀과 싸우던 선악이 바로 방금 날아간 염도인의 탈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그는 다시 백운 대사에게 간청을 드렸다 대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도에 들어가서 모테란 놈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딸아이 경훈이 걱정 말라고 당부까지 하고 갔지만 그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백운 대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주장사 아까 따님 말씀대로 성도까지 가기만 하시오 아마 어려운 일은 없을 거이다 그래도 만약 위급한 난을 당하신다면 그때 가서 내가 나설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구려 지금은 나로서도 아무런 도울 일이 없소이다 주수는 그 말을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녀가 거절하는 데야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백운 대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서 그는 홀몸으로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며칠 고생 끝에 성도에 도착한 그는 이튿날부터 다비움 모텔을 찾아 나섰다 옹 성안을 헤매다시 피 떠돌아다니면서 모태의 인상차기를 설명하고 지나는 사람 술집 객점을 다 뒤져 물었으나 하나같이 모른다는 대답 뿐이었다 주수는 할일없이 황산에 돌아간 딸 경훈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 역시 석달 남짓 세월이 흐르도록 나타나는 기척이 없었다 주수는 애가 타고 속이 끓었지만 원수놈도 응원군도 보이지 않으니 어쩌겠는가 때는 이미 정월 하순도 다 지나고 있었다 객점 방 한 칸을 차지하고 나날이 울적한 심사를 달래던 그는 마침내 무료함을 참지 못하여 객방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성도는 후한 이 멸망하고 상국이 정립하던 당시 촉한의 황제 유비가 도옥을 정한 1400여 년에 유서 깊은 도시였다 그러기에 도성 안팎으로 그 중에서도 유람객들의 인기를 끄는 것이 남문 박무호사였다 유비 관우 장비를 도와 촉한을 세우고 위 나라 조조 부자와 사마해 그리고 오나라 송권 등의 세력들과 중원 땅을 놓고 패권을 다투었던 일세의 기인 제갈공명의 무덤이었기 때문이다 주순의 발길은 어느덧 유람객들의 어깨에 밀리고 밀면서 그 무호사를 향해 옮겨지고 있었다 다비웅의 제자 제갈무호 공명의 사당은 촉지방 중에서도 이름난 고적이니 만큼 그곳을 참배한 역대 유명한 시인 묵객도 많았다 그리하여 사당 안팎 사면 벽에는 온통 그들이 남기고 간 명언 절구로 뒤덮이다시피 되었던 것이다 주순은 본디 항문도 깊이 있는 터라 유심히 글귀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감상하면서 무호사의 격례를 거닐었다 잠시 후 그의 발걸음은 사당 근처 망강루로 향했다 망강루는 성도성을 끼고 감돌아 흐르는 낙수의 지류인 전술을 굽어보도록 지어놓은 술집이었다 전망도 좋은 데다 술맛 또한 훌륭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항상 군비는 성도의 명소였다 주순은 2층 누각으로 올라가 자리잡고 앉아서 술 한 병에 안주 몇 접시를 시켜놓고 혼자 따라 마시기 시작했다 한창 여유있게 술잔을 기울이던 판인데 느닷없이 누각층계가 삐거덕 소리를 낼 정도로 부산슬런 발 움직임으로 올라오는 자가 있었다 눈살을 치푸리고 흘겨보니 주먹질게나 함직한 젊은 녀석이었다 생김새는 관옥처럼 곡상하게 빠졌으나 얼굴 가득 탄기가 서린 것이 올바른 생활을 해나가는 놈은 아닌 듯 싶었다 가뜩이나 빤지르르한 용무에다 먹가지 잔뜩 부리느라고 쪽빛기단의 꽃술을 수놓은 모자를 걸치고 귀밑머리엔 사발만큼 커다란 모란꽃 한송이 틀고 잤다 청년은 술과 안주를 시켜다 놓고서도 먹고 마실 생각은 않고 누각 아래 큰길 총만 잔뜩 주시하고 있을 큰길 아니었다 강변 선착장에 갔다운 유람선 한척에서 여인들이 내려서는 중이었다 그 일행 가운데서도 유난히 아름다운 처녀 하나가 주순의 시선을 끊었다 청년의 이글거리는 듯한 눈길도 그녀에게 꽂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처녀가 부두에 내려선 것을 확인하고서 청년은 부랴부랴 은자 한 덩이를 꺼내 식탁에 던져 놓다니 횡안이 급한 걸음으로 내려갔다 그 은자는 술값 요리값을 훨씬 넘는 거익인데도 그는 거침없이 내버리듯 던지고 떠났다 요녀석 봐라 아주 지리 못된 놈 같은 걸 어디 따라가 보자 주순은 서둘러 술값을 지불하고 청년을 뒤따라 나섰다 한창 번화한 시가지를 돌면서 청년을 따르다 보니 맞은편 길목에서 도인 한 사람이 큼직한 호루병을 등에 쥔 채 어슬렁 지나치고 있었다 붉은 치를 먹인 그 호루병은 아무래도 낯이 익었다 유심히 도인의 택거리를 살폈던 이오 매무새는 변했어도 언젠가 아미산 아래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분명했다 주순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망설였다 지금 자기가 뒤쫓고 있는 청년은 남의 양가 대 규수나 껍 타라고 다니는 채화음 적 임에 틀림없다 이놈을 쫓아가 혼을 내자니 모처럼 사귀려던 일세기인을 놓치겠고 취도인을 따르자니 저 불안당 녀석을 제 갈대로 놓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야작이 욕심 때문에 협객으로서의 천직을 포기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그는 인의 마음을 다잡아 다 좋다 취도인은 언제든지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날 수 있을 터 우선 저놈의 못된 짓부터 막아 놓고 보자 한데 그 잠깐 머뭇거린 게 사단이 되었다 생각하는 사이에도 청년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안고 있었는데 사람 틈새로 가마꾼 하나가 후딱 스쳐 지나간 후 다시 보니 그 청년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놓쳐버리고 말았다 녀석이 걸어가던 곳까지 달려가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연기처럼 흔적도 없었다 이쯤 되면 낯선 지방에서 그놈을 찾아내기란 장님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격밖에 안된다 그는 추격을 포기했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보았다 취도인은 아직도 저만 치서 어슬렁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하는 수 없지 저 도사나 만나보아야겠군 주순은 다시 멀찍이 간격을 두고 취도인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 도인은 주순이 뒤따르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가롭게 시장 거리를 빠져나갔다 이번에 뒤쫓던 그는 도인이 논뚝길 밭뚝길 천방제축으로 가는 걸 보고서 문득 의아심이 잃었다 널찍한 들판에 이르자 그 앞쪽으로는 인가 한채도 없는 황구짓 뿐이었다 그런데도 취도인의 발길은 멀질 줄 몰랐다 정차없이 방황하는 들짐승과도 같이 그저 헤맬 뿐이었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주순 자신도 모를 지경이었다 두 사람의 거리 간격은 이리십장 그는 도사를 따라잡기로 결심했다 다리에 힘을 주어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그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다 아무리 힘껏 조차도 이리십장 거리는 그대로였다 주순은 다급해지자 버럭 고함을 질렀다 앞에 가는 도인 어른 잠깐 멈추시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 도인에게 들린 모양이었다 한대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도인은 발걸음을 멈추기 능커녕 그 소리가 촉진제라도 된 것처럼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주순은 그만 입이 딱 벌어졌다 평소 경신술에 있어서만큼은 내놓으라고 자부심이 대단하던 그였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바야흐로 유령처럼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도사의 신법이 도대체 무엇이 란 말이냐 그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다 시야를 벗어나는 도인을 쫓아봐야 헛수고일 뿐이라고 순간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 도인은 날 만나기 싫은 거야 취도인이 자기와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단정한 그는 맥풀린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더욱 울적해진 심사로 객점해 돌아왔다 오늘은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귀신 한 대 홀리듯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보다가 말았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객을 몽땅 놓친 것이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하루였다 초경 무렵이 지나서 그는 일찌감치 자리를 펴고 누웠다 재수 없는 날은 아예 일찍 눈감아 보내는 게 상수라고 생각한 것이다 등장불을 훅 불어 끄고는 막 누우려는 참이었다 창틈으로 미풍이 가볍게 스며드는 기척의 주수는 번쩍 눈을 떴다 이어서 탁자 위에 난데없이 종이가 한 장 멀어진 것이 눈에 띄자 그는 벼락같이 문을 밀어져치고 뛰쳐나갔다 별들이 총총하게 빛나는 하늘 아래 사방은 온통 정적에 쌓였다 이따금씩 먼 동네에 개가 지져 배는 소리만이 아련하게 들려올 뿐 눈 씻고 둘러봐도 인기척은 어디서고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객방으로 돌아온 그는 등불을 밝혀놓고 탁자 위에 종이조각을 집어들었다 시가항으로 가게 먹물을 듬뿍 찍어 휘갈긴 필적의 신체가 양양하게 돋보였다 주수는 쪽지의 필적이 아주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시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 보았는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시가항이란 골목은 성도에서도 부잣집들만 모인 동네인데 나더러가서 어쩌란 말인가 요령구득의 쪽지 내용을 들고서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시가항골목이라 시가항골목 일순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아하 그 동네에서 무슨 경고라도 일어난 게 아닐까 쪽지를 보면 사람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한테 협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좌우지간 현장에 가보고 태도를 정하기로 하자 주수는 서둘러서 평소 애용하는 병기를 몸에 간직하고 방문은 안으로 단단히 잠근 다음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객점 지붕 위로 솟구쳐 오르자 그는 앞쪽에서 또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손살같이 날아가는 것을 발견했으나 시가항에 시가항에 거의 다달을 무렵 그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거 원 시가항은 골목길이 사뭇길고도 여러 갈래인데 나더러 어느 집을 찾으라는 거야 하는 수 없군 첫째 집부터 하나씩 빚어 나갈 밖에 무턱대고 골목 어기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가니 잠잠한 게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둘째도 허탕을 치고 세 번째 집 담을 넘어섰다 그 집은 거대한 장원과도 같았다 누각과 정자가 너른뜰 안여기저기 의리의리하게 세워진 것이 여간한 부호의 저택이 아니었다 돌연 누각한 채 해서 아직 이 시각에도 등굴빛이 비쳐나오는 것을 보고서 주수는 살그머니 달려가 벽에 몸을 찰싹 붙이고 창문 틈새로 들여다보았다 다음 순간 그는 온몸에 터럭이 곤두섰다 아차 저거 시로구나 보라 방 안에는 희뿌연 등잔불 아래 절색의 미녀가 시로리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긴 책이다 란 의자 위에 결박당해 있지 아는가 삼당 같은 머리채 속에 고개를 파묻고 축 늘어진 폼이 벌써부터 혼절에 있는 게 분명했다 그 곁에선 남자가 옷을 벗어붙이고 있었다 바로 아까 낮에 망강루를 뛰쳐내려가던 그 젊은 놈이 눈여겨둔 처녀를 기어코 뒤쫓아 지금 막걱간 하려는 장면이었다 옳다구나 이 나쁜 놈을 찾았구나 주수는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었다 요 놈의 자식 잘 만났다 간도 크게 양가집 분여자를 겁탈하려 들다니 어디 내 손에 죽어봐라 주순이 호통을 지르면서 누각 안으로 뛰어들었다 어떤 놈이 감히 어르신네 흥을 깨는 거냐 젊은 놈도 만만치 않게 응수하더니 날색에 등굴부터 혹 불어 껐다 뒤 미쳐 문턱을 넘어서던 주순을 향해 어둠 속에서 의자 한 개가 날아왔다 철썩 주순의 장검이 번쩍 빛을 바라면서 의자를 두 동강 내어 날려 보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뒷걸음 질쳐 바깥들로 물러났다 어두운 방에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널찍한 공터가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찌된 셈인지 캄캄한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온신경을 잔뜩 모아 누가 간을 경계하는 판에 느닷없이 뒤통수에서 칼바람이 매섭게 덮쳐들었다 그놈의 패거리가 암습을 가한다고 직감한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소리나는 쪽으로 비스듬히 장검을 내찔렀다 쨍 뒷창이 따가올 만큼 지겨운 쇳소리가 울리더니 뒤이어 두 번째 칼바람이 정수리를 내려 찍어왔다 주수는 더 이상 누각 쪽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되돌아 서면서 장검을 들어 내려치는 칼 나를 가로막는 것과 동시에 그대로 장검을 쓴 내뻗어 상대방을 요격했다 그리고 가만 보니 암습을 가한 놈은 이제껏 누가 간에 있어야 할 그 젊은 놈이 아닌가 주수는 비로소 상황을 짐작했다 이놈은 여간 교활한 게 아니었다 방 안에서 문턱을 넘어선 주순에게 외자를 집어던진 다음 창문을 끼쳐나와 슬금슬금 뒤로 돌아서 기습적인 공격을 가한 것이었다 주순처럼 수십년을 별별 적수 다 상대해 보지 못한 자였다면 꼼짝도 못하고 그놈의 관계에 걸려 흙바닥에 나둥그렀을 것이다 그놈은 두 차례 기습 공격이 영거프 실패로 돌아가자 일단 한 두 걸음 물러서더니 재차 덤벼들었다 주순도 사양치 않고 선뜻 막아 싸우기 시작했다 십여 합쯤 어우러져 싸우다 보니 이 젊은 놈의 도법 이 아무래도 눈에 익은지라 주수는 대뜸 호통을 쳤다 이놈 도대체 어떤 작자의 문화인고 성명을 해라 이 운중비하게 거마 왜 무명의 귀신으로 죽어간 놈은 없다 그러자 젊은 놈은 미친 듯이 껄껄껄 웃더니 주순을 손가락질 하면서 외쳤다 내가 바로 주순이란 놈이로구나 으하하하 우리 사부님이 그렇게 못 빠지게 기다려도 이 성도에 나타나지 않길래 어디서 죽어 나자빠진 줄 알았더니만 뜻밖에도 내 칼에 목을 바치려고 기어들다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팔지선 몇 통 아니지 그렇게 말해서야 못 알아듣겠군 속세 녀석들이 다비웅 모테라고 부르는 어르신네의 문화재자여 신행무용 북모란 장량 이란 나으리시다 어때 이젠 알아듣겠느냐 주순은 원수놈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쩌면 그 모테란 놈도 이 북은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평생토록 익혀온 절기를 모두 쏟아내어 장량이란 놈을 공격했다 모태가 제자녀석을 응원이라도 하기 위해 다려온다면 자기 목숨은 끝장이다 도저히 그놈의 상승비 검수를 당해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주순의 칼끝에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임 평생 절기가 펼쳐지자 전우 좌우 사면 팔방에는 무수한 거마가 안개처럼 싸늘하게 일렁거리더니 삽시간에 장량을 철통같이 가두어버렸다 제아무리 성도일대에서 날고 기는 재주가 있고 무예가 고강한 장량이라고는 하나 역시 주순의 적수는 되지 못했다 그는 꼼짝없이 겉막에 갇힌 채 도무지 어디를 쳐야 그 겉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조차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안체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아님 밤중에 후한 별당에서 칼부디치는 소리와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자 집주인이 놀라 깨어 하인들을 이끌고 달려온 것이었다 부잣집 주인이라곤 하 지만 그래도 무술을 한가락 배운 사람이라 손에는 큼직한 단독아 들렸고 하인들 역시 칼이나 곰봉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주인은 당초 두 사람이 어우러져 무섭게 칼바람을 나누는 동안 멀치감치 물러서서 누각과 안체로 통하는 길만 경계한 채 침착하게 관망을 했다 두 분명코 자기 집을 위해서 싸우는 협객이라고 짐작은 가는데 그게 어느 쪽인지 분간할 수 없으므로 감히 싸움판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윽고 젊은 놈의 일에서 스스로 이름을 밝히는 대목에 이르자 주인은 당장 어느 놈을 쳐야 할지 알아챘다 그는 가솔들에게 호령을 내리고 한꺼번에 우르르 장량을 둘러싸 버렸다 장량은 이제 틀렸다고 생각했다 가뜩이나 주순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판국에 아무리 오합치 졸이라고는 하지만 20-30명씩이나 때거리로 몰려와 마구 병끼를 휘둘러 대니 배견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면서 담장 쪼개 흙긴 눈길을 던져 거리를 가늠해 보았다 그래도 신행무용이란 별명을 얻어들을 만큼 발걸음과 몸놀림이 잽싼 놈이라 아무렴 달아날 길이야 없겠는 가고 자신을 달랬다 휙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허공으로 곧장 솟구쳐 올랐다 이제 눈알에 보이는 담장을 박차고 그 바깥으로 멀어지면네 세상이다 암흑천지에서 자기를 따를 자는 없다 장량의 발이 막 담장해 내리닿는 순간 주순의 호통이 터졌다 어딜 도망치려고 다음 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더니 허공에서 번쩍하고 빛을 뿌렸다 우와 은적 장량은 외마디 비명을 토해내면서 거꾸로 굴러떨어졌다 신행 무형의 두 발목이 한꺼번에 깨끗이 잘려나가고 없었다 무서운 고통에 몸부림치는 음적을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인정사정도 두지 않고 결박 지워서 폐지를 쳤다 고맙습니다 제 딸년의 몸을 지켜주시다니 은덕을 주순을 내당으로 모셔 올리고서 주인 왕승수는 연신 고두살해를 했다 오늘밤 유행으로 이 음탕한 도정놈을 잡기는 했지만 주인장께서는 절대로 소문을 내지 마십시오 저놈한테는 못해라고 성검을 연성한 스승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스승놈이 알아채는 날이면 당신네 집식구들은 몰살당하고 강아지 한 마리도 목숨을 부재하기 어려울 것이야다 주순의 말을 듣자 왕승수는 혼비백산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주순을 붙잡고 늘어졌다 제발 저희들을 좀 살려 줍시오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릴테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다같이 호랑이 꼬리를 잡은 셈이 부끄럽지만 내 실력으로도 그 못해란 놈의 적수가 못된다오 그저 바라기는 조만간에 그놈을 제압할 뿐이 오기까지 오늘 밤 있었던 일을 그놈이 모르기만을 필뿐이 부끄럽지만 내 실력으로도 그 못해란 놈의 적수가 못된다오 그저 바라기는 조만간에 그놈을 제압할 뿐이 오기까지 오늘 밤 있었던 일을 그놈이 모르기만을 빌뿐이 에다 그러니까 왕선생은 절대로 이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집안 식구들을 간속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새벽 일찌감치 저 도정놈을 가죽구대에 넣어가지고 남의 눈에 뜨이지 안토록 은밀히 관가로 압송하신 다음 사건을 신고하고 바람 한잠 통하지 않는 내옥에 다 가두라고 하십시오 훗날 그놈의 스승 모태까지 잡아 놓고서 한꺼번에 처형하도록 말입니다 모태와 나는 원수지간이라 내가 여기 머물러봤자 이렇기보다는 화가 닥칠 위험성이 더 큽니다 그놈이 냄새라도 맞는 날엔 나뿐만 아니라 왕선생 일가족도 피해를 입고 말테니까요 왕승수는 만류하다 못해 도리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수는 왔던 길로 객점까지 조용히 되돌아갔다 오늘 밤 속이 후련하게 좋은 일 한가지는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태와 더 깊은 원안의 씨앗을 뿌려놓고 말았다는 사실의 생각이 미치자 그는 마음이 한결 무거워졌다 호러병을 메고 다니는 취도인이 자기에게 있어 든든한 조력자라는 것도 짐작은 되지만 자기와의 직접 면대를 꺼리니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했다 그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파묻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웠다 이튿날 아침 늦이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아침 겸 점심을 때우고 거리로 나섰다 어떻게 해서든지 취도인을 만나야겠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서 도성 안팎 각처에 흩어져 있는 도관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며칠 동안 쏟아녔어도 여전히 취도인의 종족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날도 주수는 발길 닿는 대로 성문을 벗어나 금교 숲속을 거닐고서 사찰이나 도관이 없든가고 찾아다녔다 한참 산책하다 보니 문득 숲 속노금이 짙은 그늘 아래 길게 뻗은 붉은 치를 한 담장이 보였다 절간 이로구나 때마침 목도 마르던 참이라 주수는 참배할 겸 물 한 모금 얻어 마셔야 겠다고 생각하고 대문을 찾아 걸어갔다 그가 막 절간 대문 앞에 이들었을 때였다 부연듯 등 뒤쪽에서 말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 십여 기의 입마가 손살 같이 달려왔다 땅이 뒤 흔들릴 정도로 말을 왁살스레 몰고 온 일행들은 분명 주순이 들어가려던 절간 대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세심한 주순은 재빨리 길가 덤불 뒤로 몸을 숨겼다 젊은 앞에 멈춰선 그들 일행은 13,4명 정도 선두의 한 사람만이 도인 복색이고 나머지는 모두 속과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흉신학살 과도 같은 생김새에다 등해진 보따리가 묵직해 보이는 것이 병장기를 감추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이 강도나 화적패거 리라는 것은 한눈으로도 알만했다 철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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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의 선두인 차림의 사나이가 불문곡직하고 문짝에다 채찍질을 영겁 후 세 차례나 후려쳤다 그러자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젊은이 좌우로 갈라지듯 활짝 열렸다 일행은 말을 탄 채로 두 말 없이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마지막 인마가 지나치자 절간대문은 아까처럼 굳게 닫혀버리고 인기척하나 없었다 주순의 가슴 속에는 의혹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일었다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방금절 안으로 들어간 인물은 절대로 선한 자들이 아니다 하지만 도성 근교의 절간에서 강도 화적들의 무리를 용납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도성각 사찰이 도적대의 소굴이라니 누가 믿겠는가 그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요량으로 덤불 속에서 나와 젊은 앞에 버텨섰다 사찰의 규모는 황성에 못지않게 웅대하고도 장원했다 대문 위 편에게는 큼지막한 금빛 글씨로 칫건 자훈선사라고 쓰여져 있었다 어느 시대 황제의 칭명을 받아 세워진 사찰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주순의 의혹은 갈수록 짙어졌다 자훈사가 성도에서도 이름난 고찰이란 소문은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자훈사의 방장스님 지통 화상 또한 계율이 근엄한데다 승도들은 모두 청교에 깊이 침잠한 덕승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강도의 무리들이 서슴지 않고 드나든단 말인가 방금 들어간 놈들은 결코 지나가던 참백액은 아닌 게 분명한데 캐시 이 절간 안에선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어디 들어가서 살펴보아야겠구나 그는 참백액으로 가장하고 자훈사 안의 정황을 탐지해 보기로 작정했다 한데 대문 앞에 서서 문짝을 두드리려는 순간이었다 철썩! 난데없이 날아든 진흙덩어리 한 개가 정통으로 주순의 뺨에 들러붙는 게 아닌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진흙덩이로 따기를 맞은 그는 대경실색을 하고 대문에서 멀어졌다 한급히 사방을 둘이 번거렸으나 인기척은 커녕 참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이놈의 진흙덩어리가 어디서 날아왔을까 이상하구나 적지 않게 놀랍고도 의아심이 잃었지만 결국 자훈사 안을 보고야 말리라는 호기심을 누를 써버어 그는 또다시 대문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나 문짝을 두드리고 손을 막 쳐드는데 뒤통수에서 또 한 차례 바람이 이는 소리가 났다 이번만큼은 바짝 경계심을 높이고 있던 터라 바람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재빨리 고개를 움츠렸다 털썩 진흙덩이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또 진흙덩어리였다 후딱 고개를 돌려 왼쪽을 살폈다 바람소리로 흙덩이가 날아온 방향을 가늠한 것이다 숲속 20여 장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번뜩이더니 삽시간에 숲속으로 사라졌다 주수는 놀림을 당한 것 같아 슬그머니 붕기가 솟구쳤다 절 안으로 들어가려던 생각도 팽개치고 날듯이 숲속으로 괴한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달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괴한을 잡아 족칠궁리부터 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식이나 진흙덩어리를 던지는 거냐 이유를 대라 나하고 장난치자는 거야 뭐야 하지만 헛수고였다 사방 숲속을 이리저리 미친 듯이 쑤셔 다녔으나 괴한은 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제풀에 지쳐 발걸음을 멈추려던 때였다 한 덩어리 진흙이 날아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순도 전신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던 터라 날색에 그것을 피해낸 다음 곧바로 앞쪽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티가 작달막한 남자가 바야흐로 숲을 벗어나 들판으로 손살같이 치닫고 있었다 아마도 눈 한 번 깜빡였더라면 그마저 놓쳤으리라 우라통이 정수리까지 뻗칠 대로 뻗친 주순은 비상한 각오로 즉각 추격을 개시했다 괴한의 신법이 얼지나 빠른지 발밑에서 먼지구름 한 조각 읽지 않았다 아마도 흙이 신발 바닥에 조차 묻지 않는 듯했다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자부하던 주순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괴한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은 도망치고 한 사람은 뒤쫓으면서 삽시간에 시별리를 달렸으나 간격은 도 무지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주순의 숨결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무작정 쫓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내 이 작자와 평소 아는 사이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토록이나 희롱하는지 모르겠구나 원수지간이었다면 아까 자원사 대문 앞에 서 있었을 때 일찌감치 내 목을 베어갔을 것이다 하물며 저렇게 달리는 신범만 보더라도 저자의 무예수준은 결코 나보다 처지는 게 아닐 터나 하나 처치하기란 식은 중 먹기리라 한데 지금 저자는 다만 나를 이끌고 인적도 없는 들판을 막 구달리기만 한다 무슨 의도에서 저러는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구나 주순은 문득 지피는 바가 있어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앞쪽 치안을 향해 목이 터져 라고 소리쳤다 형씨 멈추시오 주순이 할 말이 있어 그러나 너는 악이나 써라 나는 간다는 식으로 괴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닫기만 했다 할 수 없다 주순은 또 뒤쫓기 시작했다 느닷없이 괴한은 어떤 나무 그루턱이 앞에 부닥치자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옳다 됐구나 싶어 주순은 젖먹던 힘까지 다 뽑아 이십여 장거리를 달려갔다 괴한의 얼굴 윤곽이 어렴풋이나마 보일 정도로 접근했을 때였다 그 자는 훌쩍 돌아서더니만 살별처럼 치닫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주순은 더 이상 뒤쫓을 여력도 없었다 그는 마침내 단념하고 발길을 멈추었다 헐떡헐떡 가쁜 숨을 두어 번 몰아쉬는 사이의 괴한은 간대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괴한이 서 있던 나무 그루턱이에 가보았다 나무 곁 흙바닥에 종이 뭉치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집어들고 펼쳐서 보니 환약 두어 알이 손바닥에 떨어졌다 포장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두어 마디 사연이 적혀 있었다 잘 간직하게 훗날 쓸 때가 있을 터이니 이 약은 백독불층일세 주순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로리 지시한 대로 환약을 다시 싸서 품속에 간직했다 괴한 이 역에서 잠시 멈춘 의도는 분명히 환약을 자기에게 남기려고 한 지심에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해치거나 골탕 먹이려고 질질 끌고 다닌 게 아니다 분명 호의에서 나온 행동이 없다 주순은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자운사 그곳은 범상한 곳이 아니다 아마도 사악한 무리들이 도사리고 있는 용담호열 무서운 함정인지도 모른다 방금 나를 이끌고 달리던 인물은 호의를 베풀어 그 험지로부터 벗어나도록 유인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 내 한 몸으로는 그들을 상대하게 역부족일 터 잠시 나를 인도한 인물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게 좋을 듯하다 주순은 맥없이 터덜터덜 왔던 길을 되돌아 갔다 사오 우리 남측 갔을까 한데 길섭해 고목 위에 눈이 번쩍 떼이게 들어오는 물건이 걸렸다 제아물리 정신놓고 지나쳐 달렸지만 아까 올 때는 전혀 못 보던 물건이었다 그것은 절간에나 걸렸을 법한 범종이었다 줄잡아도 600근은 댐직한 큰 종이었다 이렇게 무지막대한 범종을 누가 나무 위에다 올려놓았을꼬 저만한 무게를 걸어놓자면 체력 2, 3, 4천근 혹이나 되게 길러야만 가능할텐데 어떻게 옮겼을꼬 범종이 걸린 고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있었다 종하고 그 집이 무슨 연관이 있을 듯해서 주순은 슬그머니 발길을 돌렸다 집 대문 앞에 다다른 그는 난데없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뒤미쳐 사람 살리라 는 고함 소리도 들렸다 주순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천생협객으로 태어난 그가 남의 위기를 보고 지나칠리 만무했다 그는 잽싸게 단벽을 뛰어넘었다 예전 같으면 은밀히 뒤뜰로 돌았겠지만 이제 다급한 여인 내에 통곡성과 아우성을 들은 이 마당에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뜨락을 가로질러서 지붕으로 솟구쳐 오른 주순은 진주도 권령에 익숙한 자세로 찰싹 엎드려 방 안을 굽어보았다 다음 순간 그는 혼비백산 하마터면 지붕에서 거꾸로 떨어질 뻔하였다 그림자 없는 괴인 주순은 살이 떨리고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방 안에선 뜻밖의 인물이 희한한 실랑이를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화상 하나가 손에 계도를 잡은 채로 집안주인인 듯한 여인의 멱살을 꺼머쥐고 협박하는 광경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들어왔다 내 너를 보고 첫눈에 홀딱 반했다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게 내년한테 얼마나 행운인지 아느냐 자꾸 앙탈부리지 말고 날 따라 자운사로 가자꾸나 만만 실컷 즐기다 뿐이냐 부귀영화도 무공무증 누리게 해주마 아니 말 안 듣겠어 당장 꽉 찔러 죽일까보다 이걸 멱살을 잡힌 여인도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 만만치 않게 되들었다 이거 빨리 놔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라 알아 당신 같은 죽놈 열이 덤벼도 작살을 내고 말 걸 어서 이 손을 놓고 도망치지 그래 내 남편 위청한테 들키면 끝장일 테니까 태악을 부리던 여인이 이번에는 바깥에다 대고 고함을 질렀다 사람 살류 사람 좀 살류 에이비년이 역정이 뻗쳤는지 화상놈은 개도를 꼬나 여인의 멱줄기를 겨누고 찌르려 들었다 이쯤 되면 자기 처지가 어찌되든 참을 수 없는 주순이었다 흉악한 죽놈 무례를 범하지 마라 내가 왔다 호통소리와 함께 한 줄기 싸늘한 칼빛이 곧바로 화상의 가슴을 노리고 찔러 들어갔다 주순이 엿보던 창문을 박차고 어느 새 방 안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한창 빈질 안에서 여인을 붙잡고 드자비질에 열중하던 화상은 느닷없이 불의에 일격을 당하자 혼비백산 성큼 한 발짝 비켜서면서 펄쩍 뛰어오르다가 언급결에 개도를 놓쳐버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벽에 기대어 놓았던 선장을 냉큼 집어들더니 숨 한번 돌리지 않고 장검의 공세를 가로막았다 그 솜씨는 다급한 중에서도 아주 능숙하기 이를 대없었다 쨍쨍그럼 몇 합을 어우러져 싸우고 나서 여유를 되찾은 화상이 그제서야 주순을 알아보았는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웬 놈인가 했더니 바로 자네였구먼 흐흐흐 내 자네를 찾느라고 몇 달 동안 발바닥이 탁 달아빠졌네 여기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다니 이것도 부처님의 인연을 새그려 흐흐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상의 손에 들린 선장이 윙 소리를 내면서 번개치듯 휩쓸어왔다 딘가 민가 설마하니 했던 주순이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맞닥뜨린다고 하더니 성도에 온 지 반년 동안을 가슴 조이면서 찾아다니던 다비웅 모테란 놈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놈의 무공실력은 자기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졌다 그걸 알면서도 자청에 뛰어든 판인이 물릴 도리가 없었다 주순은 비장한 각오로 장검을 잡은 손아귀에 바짝 힘을 주었다 그리고 장사 출동에 검초로 인정사정 없이 모태의 목젖을 노리고 냅다 찔러 갔다 일검의 공세가 너무도 사나운지라 모태는 자기도 모르게 흠칫 몸을 틀어 칼끝을 피했다 주순은 상대방이 일보 뒷걸음질 치는 순간 옳다 됐구나 하고 후딱 싸움터 밖으로 벗어나서 모태를 향해 외쳤다 잠깐 잠깐 할 말이나 다하고 다시 싸우세 나하고 자네 원수끼리 만난 판국에 뭐 말라비틀어진 할 말이 있어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닐세 자네 생각해 보게 10년 전 처음 나하고 겨루었을 때 자넨 내 손에 패짱이 되었네 그때 내가 자네의 목숨을 빼앗자고 마음만 먹었다면 그거야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웠지 않나 하지만 나는 자네의 일신 무예가 아까워 참아 죽이지 못하고 자네를 풀어주었지 한데 자네는 은혜를 원수로 여기고 또 복수를 하려 들다니 이게 어디 될 법이나 한 말인가 자네 이걸 알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하늘 밖에는 또 다른 하늘이 있는 법일세 자네가 나한테 패한 10년 동안에 또 상승검법을 익혔다고 자부심이 대단한 모 양인에만 어디 나라고 가만히 있었겠는가 나 역시 황산의 찬하대사와 취도인을 스승으로 모신 몸이라네 알겠나 공연이 헛수고 해봤자 자넨 내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일세 어서 그 여자를 내려놓게 그럼 나도 자네를 놓아 보내지 굳이 못하겠다면 흐흐 오늘이 바로 자네 재삿날이 될걸세 주순이야 다급한 김에 꾀를 내어 천연덕스럽게 둘러댄 말이지만 모태는 듣고 보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주순 이놈이 찬하대사를 10년 동안 스승으로 모셔왔다면 내 검술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가 못된다 하지만 나 역시 10년간을 핏땀 흘려가며 겨우 상승 모공을 연성해냈는데 오늘 이 원수를 눈앞에 두고 어찌 그냥 갈까 보냐 죽든 살든 끝장을 봐야 속이 확 풀리겠다 좋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 모태는 마음을 다잡고서 상대방에게 소리쳤다 당초 내가 자네 손에 패했던 것은 도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일세 허나 지금 내 손에는 선장이 들려있네 이걸 10년 동안 연마에 왔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마당에서 자네나 나나 굿해요 검술만 가지고 겨룰 게 아니라 각자 손에 등 병기로 결판을 내세 만약 오늘도 내가 패한다면 당장에 머리 깎고 입산을 하겠네 그리고 인간 세상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주수는 그 말을 듣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모테란 놈은 찬하대사 취도인 이라는 엄포에 주눅이 들어 스스로 검술 대결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놈은 상승의 비검술을 쓰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내장기는 검술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주수는 호기있게 응소했다 좋아 자네가 하자는 대로 따르지 대화는 끝이 났다 이윽고 두 원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방에게 덮쳐들었다 삽시간에 비좁은 집 안에는 날카로운 쇳소리와 살기로 가득 차버렸다 무시무시한 칼바람 쇠몽둥이질의 세간살림과 직기가 온통 산산조각으로 흩날리고 한광냉기가 무섭게 소용돌이쳤다 두 사람은 전력을 다해 싸웠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막상막하의 격투가 전개되었다 주수는 싸울수록 신바람이 났다 여보게 이 방안은 싸우기에 너무 비좁구먼 어떤가 널찍한 대로 나가서 어울려보지 않겠나 좋아 바깥으로 나가세 내 기어코 자네 그게 같은 목숨을 끊어주지 모태가 응소했다 두호 원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나갔다 이 무렵 하마터면 은탕한 화상한테 몸을 빼앗길 뻔했던 여인은 어느 틈엔가 달아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담장 밖을 돌아나서자 널찍한 공터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두 말도 않고 다시 어우러져 싸우기 시작했다 모태는 10년 원수와 맞대면한 판이라 한결 적개심이 끌어올랐다 그는 두 눈에 불을 켜고 평생을 바쳐 연마한 전기를 남김없이 모두 쏟아냈다 비록 승세는 잡지 모태지만 갈수록 점점 공세가 사나워졌다 주수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상대방에게서 지난 날의 미숙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모태가 생각을 바꾸어 느닷없이 비검을 발사하지나 않을까 은근히 두려웠다 막상막하로 평수를 이루고 있는 판에 검이라도 날아드는 날에는 그것으로 끝장인 것이다 그는 바쁜 가운데서도 소나기에 힘을 주어 보검을 꽉 잡았다 바야흐로 모태는 태산합정의 초식을 구사하여 번쩍 치켜든 선장으로 주순의 머리통을 박살내려고 덮쳐왔다 쇠몽둥이가 정수리에 떨어지기 직전 주순은 뱀처럼 허리를 틀어 살짝 피해버렸다 어깨를 스치 뒷떨어지던 쇠몽둥이가 중도에서 방향을 바꾸더니 하고 허리께로 가로 휩쓸어 오자 그는 발끝으로 지면을 박차고 허공으로 솟구쳤다 쇠몽둥이의 기세가 너무도 사나와 장검으로 막아내기에 벅차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순의 몸뚱이가 허공 칠팔자 높이까지 솟아오르자 모태의 입은 기쁨에 겨워서 찢어지도록 벌어졌다 하하 상승력이 다해 주순의 몸뚱이가 허공에 매달리듯 정지한 순간 쇠몽둥이는 그 두 다리를 노리고 휩쓸어졌다 내놈이 안 떨어지고 배견하겠느냐 다리가 부러지든 허리뼈가 꺾이든 목뼈나 자라면 골통이 박살나고 말겠지 그러나 다음 순간 모태는 그만 어처구니 없는 꼬락선이가 되고 말았다 회심의 일격이 허공만 후 위리고 빙그르르 돌아가 버린 것이다 주순은 미리부터 상대방의 공격초식을 계산해 넣고 몸을 솟구쳤다 무섭게 휘둘러친 쇠몽둥이가 자기 다리에 거의 근접하는 찰라 그는 오른발로 왼발 등을 가볍게 찍었다 그 순간적인 반탄력 을 이용하여 주순의 몸뚱이는 멀어지기는 커녕 도리어 하늘 높이 서너 자를 더 치솟아 오른 것이 타 그것이야말로 주순의 평생의 절기 청정점수 연자비 운종 이란 경신술이었다 모태는 놀랄 틈도 없었다 회심의 일격에 너무나 과도하게 힘을 쏟아 부었던 것이다 쇠몽둥이 끝머리가 허공을 치고 돌아가자 그의 몸뚱이도 중심을 잃고서 앞으로 고꾸라질 듯 휘청거렸다 그 순간 주순이 마치 참새를 노린 세매처럼 몸을 훌떡 뒤집고서 손살같이 덮쳐내렸다 허공으로부터 장검을 내밀고 전신으로 모태의 정수리를 향해 곧바로 떨어져 내렸던 것이다 이크 모태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힘껏 땅을 박차고 앞으로 고꾸라지던 그 자세대로 물속에나 뛰어들듯이 튕겨나갔다 빠르기는 빨랐다 하지만 머리통을 찔리는 대신에 왼손이 주순의 칼끝에 배여서 치나 길게 찢어지는 것만은 면할 수 없었다 섬뜩한 감각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피 범벅이 된 팔뚝을 보자 모태는 저릿저릿하게 쑤시는 아픔보다 분노가 먼저 끌어올랐다 그의 몸뚱이가 균형을 잡을 때까지 주순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심껌 합이래 제이격이 무서운 속도로 덮쳐들었다 그러자 피를 본 모태 역시 선불맞은 범처럼 이성을 잃고서 미친 듯이 맞덤벼들었다 그는 사생결판을 내기로 작심한 것이다 어느덧 황혼이 깔리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반나절을 지루하게 싸운 주순은 어지간한 수단으로 모태를 제압하기는 이미 글렀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시간만 끌다간 자신이 패하기가 십상이었다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훌쩍 솟구쳤다 십자 뒤이어 휘두른 칼끝에서 일장 남짓 높이나 되는 거마가 한 줄기 그어져 나왔다 이게 뭐냐 기어코 찬화대사의 절기가 나오는구나 흠칫 놀란 모태가 주춤하는 순간 주순은 잽싸게 그 틈을 타서 마구 도망치기 시작했다 악불사 속았구나 원수놈이 달아나는 것이다 곧따라 모태의 추격이 시작되었다 손가락 두개를 잘리우고 온갖 수모를 겪은 남아 대장구 모태가 원수를 그냥 곱게 보낼 리가 없었다 주순의 뒷덜미에 모태의 씩씩거리는 거친 숨결이 닿을 듯 말 듯했다 추격자가 바짝 뒤쫓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편 죽어라고 뛰면서 슬그머니 품속에서 연준호 틀을 꺼내 잡았다 그 바람에 발걸음의 속도가 늦추어졌다 모태는 도망자의 속력이 떨어지자 이것저것 더 생각할 것 없이 앞으로 고꾸라지듯 두 손을 뻗쳤다 단숨에 뒤덜미를 움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 순간 휘딱 고개를 돌린 주순이 손을 번쩍 휘둘렀다 마자락 싸늘한 빗줄기가 모태의 면상을 노리고 직통으로 날아갔다 암기로구나 모태는 황급하게 자라 목처럼 움츠렸다 싱 하는 솔리와 함께 무엇인가 정수리 살같이 스칠 듯 말듯 차디창 감촉을 전하고 흘러갔다 하지만 모태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주순에 연주 강로는 일단 발사되었다 하면 열두자 룩과 차례로 날아가게 되어있었다 그만큼 지독스럽기 때문에 절대 절명의 위기에 몰리지 않는 이상 여간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지만 일단 꺼내는 날엔 제아무리 대단한 무공의 소유자라도 좀처럼 피해내기 어려웠다 모태는 그것을 알리가 없었다 겨우 위기를 피했다고 마음 놓으려는 순간 두 번째 세 번째가 새해 새해 바람을 가르면서 연거푸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에코 큰일 났다 속으로 진저리를 치면서도 모태는 좌우 상하로 눈설미 좋게 뛰고 수그리고 하면서 피해냈다 그가 막 일곱 자루째를 간신히 피했을 때였다 뜻밖에도 주순은 다섯 자루의 노전을 한꺼번에 발사해버렸다 한 자루는 목통을 두 자루는 동시에 아랫배를 또 두 자루는 좌우 어깨를 각각 노리고 날아들었다 이것을 사람들은 주순의 다섯 떨기 매화 천 운노 라고 불렀다 제아무리 귀신처럼 날샘 모태이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속절없이 두 자루쯤을 맞지 않을 수 없다 고 직감했다 아랫배로 날아온 두 개는 피할 수 있다 오른쪽 어깨의 것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왼쪽 어깨와 면상을 노리고 날아드는 놈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어깨에 한 대쯤 맞는 거야 대수롭지 않지만 곧바로 면문을 덮치는 것은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되었다 피할 방법은 없고 시간은 촉박했다 그래서 모태는 입으로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좋다 해보자 그런데 뜻밖에도 다섯 자루 가운데 제일 먼저 날아온 놈이 왼쪽 어깨로 파고들었다 그 다음 석 자루를 피하느라 모태는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저쪽을 살피자니 이쪽을 돌아볼 여지가 없다 아차 하는 순간에 겨냥이 빗나가는 날 목구멍이나 아니면 골통을 꿰뚫리고 말 것이다 딱 정신이 헷갈리는 틈에 날아든 무심한 그놈은 인정사정도 없이 모태의 앞니 두 개를 부러뜨리고 말았다 어이코 모태의 입에선 외마디 비명과 함께 피출기가 왈칵 뿜어져 나왔다 조각난 이빨에 살초기 의지직 씹혔다 엄청난 통증이 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싸움이고 원수고 다 팽개쳤다 얼마나 아픈지 눈알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는 되돌아 서서 마구 도망질치기 시작했다 본래 주순은 연준호의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그를 추격할 의사는 없었다 한데 모테란 모테란 놈이 피를 철철 흘리며 달아나는 모습을 보자니까 마음이 달라졌다 통쾌한 기분을 좀 더 맛보고 싶어졌던 것이다 그는 즉시 뒤쫓기 시작했다 주순이 찬하대사에게 검술을 배웠다는 엄포의 주눅이 들어 감히 비검을 서서 상대하지 못한 모테였다 그 후에도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해 안타까워 하면서도 급한 성리의 우라통까지 겹치는 바람에 비검술은 아예 깡그리 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부상까지 당한 데다 또 주순이란 놈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보니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도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주순이란 놈 찬하대사를 스승으로 모셨다니 저놈의 검술은 자연 나보다 더 지독할 터 그게 무서워서 언감 생심 비검술을 못 썼다 한데 나보다 더 고강한 않았을꼬 그렇다면 허장성세로 사기를 친게 아닐까 내 그놈의 도깨비 노름에 말린데서야 들법이나 한소린가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구나 흘깃돌아다 보니 주순은 벌써 바짝 따라 붙고 있었다 한참 달아나던 모태는 휘딱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벌써 스승 금신나은 법언니 하사한 저금검이 들려있었다 뒤이어 한줄기 누렴 검광이싱 하고 주순을 향해 날아갔다 한창 신바람나게 뒤쫓던 주순은 도망가던 모태가 갑작스레 멈춰 돌아서는 것을 보고서 금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태가 비검을 날리려는 것이다 앗 불쌉 내가 너무 겁도 없이 쫓아왔구나 병법에도 궁지에 몰린 도적은 쫓지 말라 했는데 이걸 어쩐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모태의 손에서 어느덥 검광이 번개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를 주순이 아니었다 그는 후딱 돌아서서 손살같이 오던 길을 치닫기 시작했다 이것 봐라 저놈이 찬하대사 어쩌고 저쩌고 한게 말짱 거짓말이었구나 맙소사 내가 당해도 호되게 당했어 모태는 우라통에 분노까지 겹쳐 가슴이 터져나갈 지경이었다 그는 적은 검을 마구 휘둘러 검광을 뻗으면서 미쳐 날기는 맹수처럼 무섭게 주순을 뒤쫓았다 주순은 헐레벌떡 눈앞에 보이는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뒤따라 들이닥친 검광이 숲속을 마구 휘저었다 칼빛이 지나간 자리에는 나뭇가지들이 비오듯 우수수 잘려 떨어졌다 주순과 검광의 걸리 간격은 불과 일장 남짓 이제 위기는 코앞에 닥쳐왔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눈이나 감고 기다리는 수밖에 모태가 바짝 따라붙었다 막바지에 몰린 주순을 보고서 그는 의기양양 너터루 숨을 참지 못했다 적은 검에서 뻗친 검광은 이미 주순의 정수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한 번 내려치기만 하면 주순의 머리는 싹 뚝 몸통에서 수박덩어리처럼 굴러떨어질 판이었다 으하하하 모태는 너무도 통쾌해서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고검을 잡은 손에 점점 힘이 주어졌다 위기일반의 순간이었다 도령긴 휘파람 소리가 삐이 하고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울리더니 나무 위에서 시퍼런 서슬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이게 뭐냐 모태가 소스라 칠 여유도 없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뻗은 푸른빛이 주순의 머리통을 조각내려던 적은검의 누른빛을 대뜸 맞받아 밀천했다 일순 제정신을 차린 모태가 적은검을 휘두르면서 서슬 푸른 검광과 맞붙기 시작했다 하늘빛도 땅빛도 분간하기 어려운 초저녁 어둠 속에서 푸르고 누른 두 줄기 검광이 신용처럼 꿈틀거리면서 난무했다 주순 이 원수놈도 귀엽고 내 칼 아래 외로운 넋이 되는구나 하고 기꺼워하던 모태였다 이제 막 유절을 내 참에 난데없는 해방꾼이 끼어들어 찬물을 끼얹었으니 그는 놀라움과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의 손에 손에 들린 적은 거미 도골은 살무사처럼 무시무시하게 번뜩이면서 정체모를 푸른 검광을 향해 분풀이라도 하듯 마구 휘저어 나갔다 눈을 질끈 내리감고 꼼짝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던 주순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 고개를 쳐들고 보니 머리통을 짓누르던 검기도 사라지고 모태의 검광이 멀찌감치 멀어져서 어느 고수가 날 구원하러 온 것이구나 놀란 넋비던 가슴이 진정되자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자기를 구하려고 비검을 발사한 인물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옹 신경을 눈에 집중시키고 다시 한번 푸른 검광의 줄기를 쫓아보았다 과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람 하나가 보였다 아름들이 고목의 가장자리 나뭇가지에 선 채로 푸른 검광을 구사하고 있는 도인 이었다 주순은 슬금슬금 고목쪽으로 접근했다 모텔을 죽여버린 다음 감사의 예를 올려야 하겠기 때문이었다 도인의 모습이 뚜렷하게 윤곽으로 보였을 때 주순은 그만 반가움에 겨워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등에 진 붉은 호로병이 눈길을 확 끊었던 것이다 취도인 취도인 이다 그는 발걸음을 더욱 빨리 놀렸다 고목의 밑동까지 다가간 주순이 입을 열려고 하자 취도인은 손을 내져었다 주순은 벅찬 기쁨만을 가슴 가득히 품은 채로 입을 다물었다 모태의 적은 검에서 뿜어나온 누런 검광은 갈수록 울려서 검기가 줄어들고 있었다 반대로 취도인의 푸른 검광은 점점 더 밝은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다비웅 모태야말로 가슴을 치고 뒷부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젠 분노보다도 공포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놈이란 말이냐 어디서 굴러온 놈이 남의 대사를 이토록 망쳐 놓는 거냐 아니야 주순은 둘째치고 내 목숨도 부지악이 틀렸다 이 공경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고 점점 줄어드는 적은 검의 검광으로 겨우겨우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탈출할 방도를 모색해봤지만 앞뒤가 꽉꽉 막혀 옮치고 뛸 수도 없었다 오직 전심전력 그 자리에서 적의 공세를 막기 에만온 신경을 접중시킬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모태가 쥐도인의 공격을 막느라 정신이 없는 걸 보자 주순은 슬그머니 품속에서 암기 모르기 황석 한 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모태가 칼을 휘두르느라 가슴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힘껏 집어던졌다 어이코 모태는 외마지 소리를 지르고 털썩 넘어졌다 집중력이 끊어지면서 적은 검의 검광은 더욱 줄어들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눈앞에 푸른 서슬이 닥쳐오는 걸 보면서 모태는 살기를 단념했다 그러나 그 강무도한 음적에게도 즐긴 운명은 있는지 뜻밖에 사태가 벌어졌다 문득 숲속 서남쪽 하늘에서 어렴풋이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더니 아주 가늘기 짝이 없는 붉은 빗줄기가 싸움터로 쏟아져 왔기 때문이다 취도인은 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주순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어서 날 따라오게 말은 따라오라고 하면서도 주순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를 덥석 옆구리에 뛰어차더니 손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앞길은 성도로 통하는 대로였다 겨우 발버둥질 쳐서 몸을 일으킨 모태가 다시 대항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껏 짓누르던 적의 검광이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는 가슴이 탁 트이도록 호흡을 몰아신 다음 검광을 거두어들였다 주순을 찾아 두리번거렸으나 벌써 어디로 달아났는지 자취도 없었다 여지껏 땀을 뻘뻘 흘려가며 상대했던 적수가 누구였는지 그는 끝내 얼굴조차도 못보았다 그것 이분에서 그는 이를 갈아붙였다 어두운 숲속에 혼자 떨어져 울분을 사기는 참인데 불현듯 눈 앞이 확 밝아지더니 붉은 빛이 번쩍 했다 누군가 그의 면전에 우뚝 서 있었다 적이구나 모태는 다짜고짜 적은 검을 내뻗었다 그의 눈에 띄는 것은 모두 적인 것이다 아우 무례한 짓 맑게 호통을 듣고서 정신을 가다듬어보니 자기와 망력한 사이오 형님으로 모시는 비천야차 질랑 아닌가 아이쿠 형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모태는 지옥에나 갔다온 표정으로 반색을 하면서 굽신 절을 했다 도대체 혼자이 숲속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질랑이 묻자 모태는 맥풀린 소리로 자처지종을 설명했다 산에서 내려온 후로 주순이란 놈을 잡아 원수를 갚으려고 자운사에 가있었었죠 그러다가 오늘에야 공교롭게도 주순과 맞닥뜨렸지 뭡니까 속임수에 넘어가 화살을 한두 대 맞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적은 검으로 겨우 그놈을 찍어누르게 되었거든요 한데 어디선가 느닷없이 엉뚱한 놈이 끼어들어 선검을 쏘아 저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주순을 구해 달아놨습니다 저로 선동우제 그놈을 당해내 재간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주순하고 그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대체 모르겠군요 에이 참 오늘은 일진이 아주 사나운 날이라니까 흐흠 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숲속에서 검광 두 줄기가 번쩍 번쩍 하더군 하나는 푸른색 하나는 누른색 그래서 여기에 우리 문화 인물이 적수를 만나 싸우고 있는 줄 알았지 내 나름대로 독했다고 급히 달려왔는데 벌써 달아나 버렸구먼 헤헤헤 그 녀석들 내가 오는 걸 보고서 공지가 빠져라고 도망쳤어 아무렴 어디 내 상대야 될라고 거참 아까운데 한걸음 늦는 바람에 놓쳐버리다니 질랑은 화산 열화조사가 제일 아끼는 문화재자였다 그리고 자신의 곡강한 검술 을 믿고 온갖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서슴째 않고 저질러 온 자였다 그가 연성한 검법은 홍주검 모태도 그 지독스런 검광을 보고서 형님으로 모실 정도였다 질랑 또한 당초에는 모태의 사부 금신나한 법원의 제자였으나 후에 법원이 열화조사를 자기 패거리로 끌어들인 후 그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지금은 사문이 틀리기는 하지만 모태와 동문 사형재간이 되는 셈이고 이들 두 사람의 우정은 각별하게 두터운 사이였다 형님 고맙소 그놈들이 어째서 꽁무늬를 뺐는가 했더니만 형님이 오는 걸 보고서 36개 줄행랑을 쳤꾸려 어쨌든 나는 오늘 형님 덕분에 살아났소 난 지금 연화조사 어르신의 명을 받고 서장 땅으로 약초를 캐러가는 길일세 달아나지만 않았다면 내 손에 깡그리 죽어 없어질 놈들인데 눈치 한 번 되게 빠른 작자들이로군 한창 사형사제 둘이서 허풍을 떨고 보비위를 맞추고 떠벌리는 판인데 난데없이 부근에서 누군가 태박을 주었다 질랑 요 녀석 혼자 잘난 채 짓거리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변변치 못한 내 녀석의 사부 체면을 봐줘서 피한 거란 말이다 내놈들 불초 후배하고 손을 써봐야 인만 더러워질 뿐이지 그것도 모르고 염치좋게 의기양양들 했구나 허허허 성미가 불같은 질랑이 남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가만 이슬리 만무했다 우라통이 뻗쳐 대뜸 욕 지거리부터 퍼부었다 어떤 쥐새끼가 감히 호랑이 수염을 건드리는 거냐 어서 썩 나서지 못할까 그 말도 끝나기 전이었다 철썩 질랑의 왼뼈의 야무진 소리와 함께 몸이 기웃둥거릴 정도로 호되게 따기 한 대가 올려붙여졌다 얼마나 억세게 맞았는지 질랑은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후딱 돌아서서 맞아 싸울 자세를 갖추어 은하 사방천지의 사람에 그림자라고 눈 씻고 봐도 없었다 도대체 아우모태의 면전에서 이게 무슨 창피란 말인가 그는 분노와 수모감에 전신이 와들와들 떨렸다 어금니를 후드득 갈아붙이면서 다시 욕설을 퍼부었다 재미랄 후레 자식 같으니 비겁하게 몰래 숨어서 암습이나 하는 놈이 무슨 영웅이냐 배짱 이꺼 든 일이 썩 튀어나와라 어디 나하고 승부를 겨루어보자 개거품을 물고 악을 고래고래 지르는 질랑의 곁에서 또 귀신처럼 대꾸가 들려왔다 누가 암습을 했나 이봐 난 바로 자네 눈앞에 있단 말일세 화산에 들어박혀 수십년 헛공부의 꿈원 내가 안보이나 쯧쯧 질랑은 듣다못해 여러통이 폭발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꼭 참았다 한두 마디 더 주고받으면서 이 작자가 서 있는 방향을 가늠해둔 다음 불씨에 비검을 날려 두 동강으로 쪼개버릴 심산이었다 그래서 짐직대수롭지 않은 기색으로 응수했다 나야 본래 시력이 나쁘지만 말씀이야 보아하니 자네 수단이 보통 아닌 모양인데 정체를 드러내고 나하고 한번 겨뤄보지 않으려나 아직은 내 녀석이 나를 볼 해가 되지 않았어 해가 되면 날 안 보려고 해도 보지 않고는 못 베킬걸 옳지 됐다 질랑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했다 좌측방 시력보 거리 이내에 목표가 있다고 어림잡고는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을 번쩍 들어 세차게 내뻗었다 위잉 위잉 갑자기 캄캄한 어둠 속을 찢으며 다섯 줄기 붉은 건강이 직선으로 날아갔다 상대방이 서있던 지점을 중심으로 건강은 산지 사방 흩어져 남무하면서 주위 수십장 둘레를 갈갈이 찢어놓았다 숲속은 은통 검광에서 뿜어나온 붉은 빛으로 물들고 그 빛이 스치는 곳마다 나뭇잎과 가지들이 비오듯 우수수 꺾이고 잘려 떨어졌다 방원 20장 이내에 숲은 한바탕 불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듯 온통 수라장으로 화했다 만약 그 안에 사람이나 짐승들이 숨어 있었다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난도질을 당했을 게 분명했다 질랑과 모태는 귀를 곤두세우고 인기척을 살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사람의 숨결은 들리지 않았다 형님 됐수다 그 미친놈은 죽은 게 틀림없소 이제 나하고 자운사로 돌아갑시다 모태는 미쳐 입을 다물지도 못했다 느닷없이 어둠 속에서 바람결이 휙 하고 일더니 가뜩이나 앞니가 부러져 퉁 부어오른 주둥이의 턱소리가 나도록 주먹이 강타를 먹였던 것이다 어폭 겨우 피가 멎은 상처가 다시 터지면서 입과 코로 선혈이 분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태의 얼굴은 악기와도 같았다 보게질 듯 아픈 골통 때문에 가슴은 분노로 터져나갈 것만 같았다 어느새 그 손에는 적은 검이 뽑혀 들렸다 허나 다음 순간 어두운 숲속을 뒤흔드는 웃음소리가 귀청이 터져라고 울렸다 으하하하 내 녀석들 오대파의 건법이 굉장하다더니 그것밖에 안되는구나 어디 자네들 사양 말고 남은 재간이 있거든 마저 다 부려보게 덕분에 나도 견식 좀 넓혀야겠구먼 유령과 같은 음성이었다 진랑과 모태는 등꼬리 오싹했다 분하고 원통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무공은 자기네들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두 사람의 눈길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이런 상황에 비검을 날려 발버둥 쳐봐야 헌일이다 그러나 한번 뽑은 칼인데 그냥 꽂을 수야 있겠는가 사형사제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보검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악 이악 숲속은 또 한 차례 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성난 소경 지팡이 두드리듯 맹목적으로 쏘아대는 검기가 애꿎은 나뭇가지와 풀던 불만 결단내면서 난무했다 그러나 두 눈에 불을 켜고 둘러봐 도 상대는 보이지 않았다 미친년 널 삐듯 비검을 날리는 사이에도 못해와 질랑은 보이지 않는 주먹에 무수히 두들겨 맞았다 아까 맞았던 따기는 그래도 약과였다 이번만큼은 얼마나 호되게 패는지 어리 다 빠져나갈 정도로 아팠다 매번 주먹이 날아든 방향으로 비검을 던져봤으나 공연이 나뭇가지만 잘라내고 되돌아올 뿐이 다 어디 그뿐인가 그 보답은 반드시 호된 주먹질로 갚아지곤 했다 마침내 모태가 먼저 견디다 모태 손을 들었다 도무제 상대할 수 없는 적수라고 생각된 것이다 그는 질랑을 향해 들릴락말락 소금거렸다 형님 안되겠소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놈하고 싸워봐야 헌일이요 달아납시다 질랑도 별수가 없었다 사형 체면에 먼저 퇴지는 못했으나 그 역시 기증맥김 벌써부터 도망칠 국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제각기 보검으로 전신을 보호하면서 슬금슬금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유령이 독하게 마음먹었다면야 둘 다 벌써 죽은 몸 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지겨운 주먹지를 한 대나마 덜 맞으려고 잔뜩 경계하며 물러서는 것이었다 유행이도 유령은 그들을 추격하는 기척이 없었다 숲을 숲을 벗어나자 두 사람은 다리와 날 살려라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일단 도망치기 시작하니 뒤쫓는 것이 없어도 공포심은 더욱 부풀어났다 젖먹은 힘까지 다해 달렸다 이윽고 무사하게 자원사 대문 앞까지 도달했을 때는 두 사람 모두 숨 이 턱까지 차올라 내쉬지도 들여 마시지도 못할 정도였다 두 사람이 허둥지둥절 안으로 들어서는 통에 자원사 방장 지통 맞아 놀라 깨었다 아님 밤중에 도대체 이게 웬 소동들인가 어디서 그토록 낭패를 당하고 왔소 모태와 질랑 앞에 나타난 지통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모태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다 외딴 집에 그럴싸한 계집이 있길래 재미 좀 보려다가 주승과 맞닥뜨린 일부터 절대잘명 위기에 처했을 때 질랑이 나타나 구원해 준 일 유령하고 온밤을 꼬박 세우다시피 싸우고 쫓겨온 일까지 낱낱이 보고했다 모태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지통은 이마살을 찌푸린 채 묵묵히 깊은 생각에 잠겨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는지라 모태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지통 방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순을 구해 달아난 놈하고 그 유령 같은 놈은 도대체 어떤 놈들입니까 지통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숲속에서 자네와 처음 싸웠던 인물은 아미파 출신 검객인 듯 신내 우연히 거길 지나치다가 주순이 자네한테 몰린 걸 보고서 의협심을 일으켜 도와주었을 테지 그러다 질랑 도우가 오는 걸 발견하고서 슬그머니 주순만 데리고 달아났겠지 그 자가 왜 도망쳤는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정체를 드러내서 우리와 원수를 맺기 싫었거나 아니면 질랑 도우를 제압할 승산이 없기 때 문일걸세 하지만 그 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바로 뒤에 나타난 괴인일세 소리도 형체도 없다니 나로서도 얼른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구먼 그러나 그러나 말일세 만약 괴인이 바로 그 자였다면 바로 그 자가 나타나서 참견을 했다면 말일세 우리 학렬 동대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노선배이신 금신나은 법원 화산의 열아조사 같은 분일지라도 그 자한테 걸 이랬다간 모두 맥도 못출걸세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비검을 쏘아도 그 자가 반격하는 건 한 번도 못보았습니다 기껏해야 은심법 좀 쓸 줄 아는 듯한데 어째서 법원 선사나 우리 사부 연화조사도 못당한단 말씀이지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무렴 제 아무리 유령 같은 놈이기로서니 그 정도 경제에 이르렀단 말씀은 믿을수 없습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제 스승 금신나한께서 그 자를 뭐 당하신다니 될 법이나 합니까 그거 너 무심한 말씀입니다 질랑과 모태 도 사람은 놀라운 가운데서도 자기네 스승까지 들먹이자 당장 반박부터 했다 사실 그들로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통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져었다 두 분은 모르실 거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강호상에 갑자기 늑수구레한 괴인이 출연했소 그자는 성리가 괴팍해서 닥치는 대로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했거든 중원 남북 일대를 통틀어 어떤 건객 협사든지 자기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 인물에겐 가차없이 결투를 신청했소 아마 그 자의 손에 패한 사람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걸 당시 그자는 벌써 신꺼마빌 상승의 어검수레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신형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나타났다 감췄다 하는 술법까지도 연성했단 말이오 당시 강호상의 인물들은 그 이름도 몰랐다 출신 내력은 물론 사문조차 짐작할 수 없었다 바람처럼 표현이 나타났다간 무사람들의 눈앞에서 연기 흩어지듯 사라지는 데다 번개같이 쾌속하고도 무서운 건법을 칭송하여 추운수라는 변호를 붙여 주었다 그 후 우연히도 추운수의 본명이 밝혀졌다 강호의 호사가들이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추운수 백보길 이 사랑하는 아내 능설험과 함께 개원사에 은둔하고 있음을 알아낸 것이다 이 무력 강호 무림의 흑도들은 추운수란 이름만 들어도 기가 꺾여 몸을 도사리고 못된 짓을 보아도 혼비백산 꽁지 빠지게 달아날 지경이었다 그는 분명 정파의 대들보였다 그런데 오십 연전 추운수 백보길은 평생의 반려자였던 능설험이 개원사에서 세상을 떠나자 홀련듯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는 강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안았고 또 어느 누구 그를 보았다는 사람도 없었다 마침내 무림계에는 추운수도 이미 죽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소문은 점차 사실로 굳어지고 새 월에 흐를수록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잊혀져갔다 지난해였다 연화조사는 서장에서 자기 보리를 마치고 화산으로 돌아오던 중 성도에 들렀다가 우연히도 시장 바닥에서 약장수 노릇을 하고 있는 추운수를 발견했다 전설처럼 까마득히 잊혀졌던 추운수를 보는 순간 연화조사는 놀라움에 앞서 50여 년 전 자기가 그의 손에 패했을 때 무릎을 꿇고 맹세하던 말이 떠올랐다 추운수가 살아있는 한자기는 절대로 세상에 나타나지도 안캐거니와 어떤 분쟁에도 뛰어들어 싸우지 않는다는 맹세였다 연화조사는 허둥지둥 화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폐관 정수에 들어가 일체 두문 불출했다 폐관에 들기 직전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무런 사유 없이 절간을 벗어나 사고를 저지르지 말도록 엄명을 내렸다 그 명령은 각처에 흩어진 흙도 우리들의 근거지에도 전해졌다 성도 교회 자운사에도 전해진 것은 물론이었다 나 역시 자운사 안에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단단히 당부했다네 그리고 며칠 전까지야 무런 탈도 없었지 한데 이틀 전인가 이상한 일이 생겼네 모태아우의 문화제자 장량이란 녀석이 한방중에 저를 몰래 빠져나간 거실세 동료들한테는 성 안에 들어가서 부잣집 하나 털어 용돈 좀 마련해 오겠다고 간 녀석이 지금까지도 종무 소식이 아닌가 하도 궁금해서 사람을 풀어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보고 관청 근처와 부잣집 동네를 기웃거려 냄새를 마쳐봤지만 하늘로 솟았는지 땅속으로 숨었는지 도대체 그림자조차 없단 말일세 지금 두 분 말을 듣고 보니 아무래도 그 초운술한 놈의 독수에 걸린 것 같네 그 자아 아니고는 이토록 감쪽같이 해치울 수가 없거든 지통에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모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 길로 성 안으로 들어가 장량의 행방을 뒤질판이다 신행무용 분모란 장량이 누구냐 고심 천담 끝에 겨우 하나 얻은 제자 놈이다 성격도 자기를 쏙 빼어 닮았고 근골 또한 뛰어나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두 번 묻는 법이 없다 그 얼마나 애지중재하던 제자 녀석인데 행방불명이 되었더란 말이냐 그는 당장 제자를 못 찾으면 추운 수란 놈을 찾아가 사생결단을 낼 작정이었다 지통이 황급히 그를 붙들어 앉혔다 그리고 온갖 말로 설득했다 지금은 경솔이 나설 때가 아니다 시기가 오면 자연 모든 게 밝혀질 것이고 그때 가서 결전을 버려도 늦지 않다 장량의 행방에 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계속 수소문 하겠다고 거듭 신신당부를 했다 모태가 조금 진정하자 지통은 다시 질랑을 향해 부탁했다 우리 우리 절에서 우리 절에서 매일같이 재미없는 사고가 영법후 일어나고 있소 그 때문에 내 예감이 아주 좋지 않구려 질랑도우도 예서 오래 머물지 말고 내일 당장 서장으로 떠나도록 하시오 가시는 김에 내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소 여행길을 좀 돌아서라도 타절로에 들러서 온식묘의 방장 분면불 더럽 비천야차 마각을 데리고 성도까지 빠른 시일 안에 오라고 정갈해 주시오 그 두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오 어떻소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시겠소 질랑이 헛기침을 하더니 대답했다 그러지요 저 역시 이번에 스승님의 분부를 받들고 서역으로 가는 길에 타절로에 들러 효월선 사님을 배우려던 참이었습니다 대사님이 말씀까지 듣고보니 그 일 아니더라도 들러야겠군요 좋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일찍 떠나겠습니다 고맙소 지통은 사의를 표한 다음 즉시 측근을 시켜서 문화재자 사금강과 오늘낮에 찾아온 손님 일행을 대웅전으로 모이도록 지시했다 손님들이란 바로 서천 일대를 주름잡는 노상강도 비천호공을 비롯하여 다 보진인 김광정 독강강 마흥군수 서호 6호 요예을용 백진이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자원사의 호법승 사금강들이었다 대력금강 철장승 해명과 무적금강 세달마 해는 그리고 다비금 강나타 해행과 다목금강 소아신 해성 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대웅전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조금 후 김광정 일행도 모여들어 좌정했다 지통은 지명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잡고 앉을 때까지 묵묵히 눈을 감고 잇더니 잇더니 이윽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내가 그대들을 밤중에 모이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이자원사의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자주 일어남으로 그대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상의하기 위해서요 그보다 먼저 옛날에 있었던 일부터 설명하는 게 좋겠군 으흠 오래전 우리 사조이신 태열헌원 조사께서는 미파의 검선들과 깊은 원안을 내재셨소 그래서 아미산 옥녀봉에서 검술로 결투한 결과 아 미파의 으뜸가는 검성 검곤정기 묘일진인 제수명에게 한쪽 팔을 잘려 잃으셨소 물론 승부는 조사께서 참패하셨지 조사 어르신께서는 참패의 울분을 이기지 못하았고 다시 모산으로 들어가 10년 동안 고심 참담 수련 끝에 오독성검을 연마해 내셨소 그리고 또 아미파에 도전하여 황산 절정공 위에서 두 번째 검술대결을 벌였소 이번만큼 은태훈 혼원 조사의 완벽한 승리였지 한데 그분이 아미파 검선들에게 결정적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그 결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동해삼선 2 나타나서 참견을 했소 소위 동해삼 선이란 자들은 현진자와 고행두타 그리고 녹에도 추운수 백고길 이렇게 셋을 지칭하는 것이오 아무튼 그들은 화해를 붙인답시고 나서서 조사 어른께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거요 말다툼 끝에 안되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우리 조사 어른은 고행두타 한테 오독검을 빼앗기고 또 현진자에 무영검에 찔려 원통하게도 7일 후 세상을 떠나고 마셨소 임종하실 무렵 조사 개선 몇몇 신임하던 문화재자와 내 스승 탈탈대사를 불러들 여의 영검법을 전수하시고 아울러 건법이 완성되는 날 아미파로 찾아가 원수를 갚아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소 그 후 내 스승이신 탈탈대사는 영검 도중 주아인마에 빠져 목숨을 잃으셨고 나는 성도로 옮겨왔소 그리고 이 황폐한 자원사를 맡아 십여년 간죽을 고생 끝에 겨우 오늘날 이토록 번창한 사찰로 일으켜놓았지 이곳에 와서 나는 옛날에 하던 대낮 영업은 전혀 손도 안댔소 모자라는 게 있어서 부득이 출입을 해야만 할 때는 일체 깊은 밤중에 했소 그래서 여지껏 현지 관원들이나 부호 일반 백성들한테 의심은 커녕 적지 않은 신망을 얻었소 험 대뜻밖에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요 보름 전부터 모태아우의 제자 장량이 내 분부를 어기고 밤마다 들락거리더니 그저께는 성안에 눈독들인 여자를 보아놓고서 동료들한테는 몸도 좀 풀고 용돈도 벌러 간다고 나간 후로 영영 돌아올 줄 모르는 거요 사방천지에 알아봤으나 전혀 행방을 찾지 못했지 분명 임자를 만나 저승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되나 더 수성운의 볼 작정이요 그 일만 가지고도 속을 썩이는 참인데 또 기막힌 병고가 이 자운사 안에서 벌어지고 말았소 무슨 병고가 일어났습니까 망나니 제자 녀석 때문에 못 영웅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모태가 벌개진 얼굴로 얼른 그 말끝을 잡고 늘어졌다 모태의 얄팍한 심사를 들여다보기나 하려는 듯 지통은 실처럼 가늘게 눈을 뜨고서 지그시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물론 자네야 알 리 없지 말하자면 그것도 내가 한때 자비심이 우러난 탓으로 화근 덩어리를 남긴 세미네만 며칠 전 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환희 불전에 들어가 한창 기분 좋게 즐기고 있었다네 그런데 갑자기 암실문에 석종이 땡그럭 땡그럭 울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자네가 돌아온 줄로만 알았지 뭔가 헌데 그게 아니었어 뒤주 땅에 사는 서생 17놈이 서울로 과거보로 올라가던 중 성도에 들러 유람하다가 숙속에 있는 우리 저를 발견하고 참배하러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손님을 맡던 직액승 녀석이 한 눈 파는 사이에 그 녀석들이 뭣도 모르고 운방으로 들어왔다네 잘못 들어왔어도 곱게 나갔으면 또 모를텐데 그 가운데 한 놈이 암실의 기관을 건드리고 비밀 지하 통로가 열리니까 우르르 환희 불전까지 따라 들어오지 않았는가 말일세 벌거숭이 계집들이랑 제자놈이랑 그 놈들은 이미 볼건 다 보고 말았으니 그걸 어쩌는가 하는 수 없이 모조리 서방 극락 세계로 보낼 밖에 열일곱 녀석을 깡그리 결박 지워놓고 내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목줄기를 끊어 저승 행차시켰지 그런데 맨 마지막 한 놈이 말썽거리가 됐네 나이는 17,8 셋쯤 제법 말숙한 생김새를 한 놈인데 이게 털썩 꿇어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겠나 어찌나 애절하게 울어대는지 그만 내 간장마저 녹아버리고 말았다네 도저히 내 손으로 못 죽이겠더군 그래 생각다 못해 그 녀석을 비싼 성내 속에다 가둬 놓고선 동아줄 한 발이 칼 한 자루 독약 한 봉지를 넣어주고 목을 매듬 칼로 찔러 죽든 아무거나 택해서 자결하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놈 하는 말이 죽어서 아기는 되기 싫으니까 두 새끼 실컷 먹고 죽겠다는 거야 생각해보니 기왕 죽을 놈 소원 하나 못들어 주려 싶어 만두 50개를 더 밀어 넣으라고 했지 그 정도면 기껏해야 사흘밖에 못 살 테니까 말일세 그리고 나흘째가 봐서 그때까지 자결을 안 했으면 다시 몇 줄기를 끊어버릴 셈이었어 몸집도 왜소한데다 당모가재 하나 비틀 힘도 없어 보이길래 도망치리라곤 꿈에나 생각했겠는가 게다가 그 성내의 천정은 얼마나 높은지 자네도 알지 않나 그래서 아주 안심을 하고 있었지 지통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더니 지금 생각해봐도 어처구니가 없는지 실소를 터뜨렸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 이튿날과 사흘날 연달아 이틀 동안 천둥 번개에다 억수같은 비가 쏟아졌어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제자녀석 떠러 가보라고 했지 가서 아직 살아 있거들랑 목을 끊어오라고 말이야 헌데 끝밖에도 제자녀석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내 직접 가봤더니만 정말 없어졌지 뭔가 그 놈이 탈출해 도망한 거야 절간 안팎 사면 팔방에는 우리 패거리들이 꽉 들어찼는데 그 약해빠진 선비놈이 달아나야 어딜 갔겠나 싶어 사람들을 쫙 풀었지 바깥으로 통하는 출입구란 입구는 다 봉쇄해놓고 이잡듯이 사사치 수색을 했네 그래도 도무제 흔적이 없어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귀신도 곡할 노릇이 아니고 뭔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했지 그 놈은 우리 자원사에 비밀을 목격했고 또 자기 동료 16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으니 가만히 을리가 없다 일단 탈출에 성공했다면 성내로 달려가 관가에 고발할 것이고 관원들은 곧장 날 잡으러 쳐들어올게 틀림없지 그래서 그날부터 절간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광군의 습격에 대비했지 일단 광군이 쳐들어오면 한바탕 신나게 살륙전을 벌인 다음 곳바로 자네 스승 금신나 한이 계신 오대산으로 달아나 투신할 계획이었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까지 여드레가 지나서 또 아무런 낌새가 없는 거야 그래 슬그머니 사람을 놓아 관청해 동정을 살피게 했더니 광군 역시 평상대로 근무할 뿐 전혀 출동할 기척이 없었네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말을 끝내고 나서 지통은 한숨을 풀 내쉬더니 고개만 절레절레 내둘렀다 사금강의 막내 다목금강 소아신 혜성이 스승을 위로하느라 듣기 좋은 말을 했다 사부님 그 선비 녀석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방구석에만 틀어박혔던 책벌레가 아닙니까 어린 녀석이 그토록 험한 꼴을 봤는데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달아났다 하더라도 어리빠져서 엉뚱한 대로 뛰다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묵사발이 됐거나 아니면 놀란 병이 도져서 산속 어디선가 오 드로들 떨딱 지쳐 죽었을 겁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러자 지통은 또 고개를 내져었다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로선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하지 않겠나 게다가 추운 수란 논가게 성도에 나타난 바에야 더욱 철저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어 조만간에 그놈을 틀림없이 여기로 찾아와 시 비를 걸 테니까 내 이 밤중에 너나 영웅 여러분을 모이려고 한 것은 모두들 패를 짜서 경계도 해야겠거니와 몇몇은 내 편지를 가지고 각처에 흩어진 동도들을 초빙해 오도록 부탁하기 위해서네 절에 남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일체 외출을 금한다 그리고 원군이 오는 대로 다시 계획을 짜겠다 사금강을 비롯한 자운사 승도들은 방장의 엄명이라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머지 무리들 역시 손님인 주제의 주인더러 이래라 저래라 주장할 처지도 아니었다 대웅전 심약회의는 그것으로 두말없이 끝났다 회의가 끝난 후 유도 모태만이 자유로이 외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지통을 졸랐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순을 찾아내어 사생결단을 내야만 직성이 풀릴 모양이었다 지통은 말리다 못해 골치가 짖근거려 하는 수 없이 마음대로 하라고 내뱉고 말았다 이튿날 새벽 진랑이 먼저 자운사를 떠났다 타절로를 거쳐 머나먼 서장까지 가는 길에 오른 것이다 뒤이어 지통의 서찰을 지닌 청병 사절들이 떠났다 그들은 중원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흑도이 무리들을 성도 자운사로 몰아올 것이다 모태는 조반을 마치기가 무섭게 홀몸으로 자운사를 떠났다 방장 지통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성내로 들어가 주순을 찾아서 복수할 꿈을 불태우면서 자운사의 요지경 귀주성 귀양현 내 대대로 농사짓고 학문을 하는 주시 가문이 있었다 이 집안은 조상 때부터 크게 번창하여 말대에 이르러서는 형제 아홉이 모두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돈독했다 그리하여 제각기 혼인을 하고서도 뿔뿔이 분가에 살지 않고 한 집안의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아홉 형제 모두가 학문이 뛰어나 제일 낮은 벼슬이 수제 요 그 나머지는 거인 또는 진사에 올라있었다 형제 간에 우애가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각별할 뿐 아니라 동서 간에도 화목해서 담장 밖으로 큰소리 한번 나가는 법이 없었다 주시 가문은 이른바 천륜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었다 다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늘의 시샘인지 대대로 풍성한 자손이 그들 대에 이르러 뚝 끊기고 오직 일곱 자오 주자경만이 37세 늙음하게 겨우 아들 하나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아홉 형제의 대를 이을 자식은 주자경의 아들 운종 하나뿐인 셈이었다 주운종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성품이 독실했다 부친을 비롯하여 두 숙고와 여섯 백고 모두가 잠옷 풍족한 재산을 지녔으므로 대를 이을 이 자식에게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 금이야 오기야 일족의 온갖 사랑을 독차제하며 자랐으면서도 교만하거나 사치를 즐기기는 커녕 일심전력 학문에만 열중하여 15세의 형시에 합격하고 18세에는 거과의 차점자로 급제하여 귀주 일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운종은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경사로 올라가 문과 대과에 응시할 야망을 품었다 그 뜻을 밝혔을 당초 아버지와 백고 숙부들은 머나먼 말리길 험한 여로와 객지 생활이 걱정되어 금제 옥력과 같은 외아들을 만류했지만 청운해 꿈에 부풀은 주운종의 공명심을 꺾지 못하고 힘 좋은 하인 왕복과 서동 소사마를 딸려서 상경하도록 허락했다 주운종은 마침내 길이를 택해 숙부모와 고향벗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하인과 동자를 거느리고 일로 상경길에 올랐다 며칠 후 주운종 일행은 중도에서 같은 연배의 길손 몇몇과 만났다 그들 역시 과거를 치르려고 상경하는 선비들이었다 낯설고 외로운 여로의 동반자를 만나고 보니 나중 시험장에서는 비록 경쟁자가 될지언정 우선 심심하지 않으니 좋았다 귀주성에서 경사로 올라가는 대로는 하나뿐이라서 갈수록 동행이 늘어 마침내는 17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하나같이 제 고향에서 내놓으라 하는 귀한 집 자제들인데다 상경에서 대과의 장원급제를 노릴 만큼 수제들이라 사귄지 얼마 안 돼요 금방 의기투합 형제와 같은 정분으로 맺어졌다 하루는 노상에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주운종이 기발한 제안을 꺼냈다 여보게들 우리가 서울에 거의 도착했으나 과거 날까지는 아직도 몇 달 조이 남지 않았나 예사람 말씀에 선비는 독서만 권해 행로 말릴라 했으니 우리 모두만 권 책을 읽었으면 맞니 여행길도 걸어야 할 게 아닌가 실제 경험과 학문에 이론은 다같이 중한 것 오울리 이 기회에 명승고적을 한 차례 유람하고 올라가는 게 좋겠네 다들 어떤가 일행 가운데 거인 급제를 한 송씨 란 친구가 선뜻 그 말을 받았다 주영 그 말씀 나도 동감이요 오래 전부터 촉지방에 명승이 많다고 들었는데 성도에 들러서 어디 며칠 동안 놀다가 가기로 합시다 모두들 젊은 나이라 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일행 17명이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찬성했다 그들은 수종들던 하인들에게 책이랑 지필무이랑 골치 썩이는 집모따리 지워서 먼저 중경 으로 떠나보낸 다음 홀가분하니 일용품만 싸가지고 길을 돌아 성도 유람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주훈종만은 동자 소사마를 거느렸을 뿐 나머지 16명은 모두 혈혈단신이었다 하인 왕복은 듣자하니 기가 막혔다 생전재 집대문 박물정도 모르는 귀공자들이 겁도 없이 단신 유람길에 나선다는 거승고생을 사서 하는 꼴밖에 안 된다 앞길에는 위험스러운 사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왕복은 주훈종을 강복히 만류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송씨가 허풍까지 섞어 엄포를 때렸다 내 객지 생활 10년에 세상 천재 안 디뎌본 딜이 없네 자넨 염려 말고 젊은 주인 시키는 대로 떠나게 왕복은 아무리 혀가 닮도록 말려갔지만 헛수고라 젊은 주인이 고집 부리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박에 없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동자 소사마 녀석을 구석으로 불러내다 젊은 주인을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하기야 성도까지 뻗은 딜은 탄탄대로니 별 위험은 없으디라고 자위하면서 왕복은 중경을 향해 무거운 발길을 떼었다 과연 주은종 일행 17명은 도중에 별탈 없이 희희낙락하면서 마침내 성도에 당도했다 그날로 큼직한 객점 하나를 잡아 숙소로 정해놓고서 이튿날부터는 날이 새기 무섭게 제 세상이나 만난 듯 왁자짓걸 명승고적을 찾아다녔다 며칠이 지났다 그날도 주은종은 일행과 함께 한바탕 유람이 끝나자 한두 번 들은 적이 있던 성도의 명문 망강루로 달려갔다 점심경에서 간단히 한 잔씩 걸치기 위해서였다 망강루 주인은 일행이 왁자짓걸 몰려들자 반색을 하면서 2층 누각으로 모셨다 17명 가운데 집안이 가난한 선헛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잣집 자재들이라 돈을 물쓰듯 했다 이런 봉들을 극진히 모시지 않는 술청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그들은 책사대접을 받으며 의기양양 누각층계를 올랐다 일행이 엊그제처럼 당연한 듯 의스대며 특등석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은종은 그것을 말렸다 여보게들 특실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닐세 의자가 좀 폭신하다고 그 갑갑한 방안에 옹기종기 꿇어 앉는 것보다 차라리 이 탁 트임 술청에 널찍하게 앉아서 바깥 강물이나 시원스레 전망하는 게 어떤가 그것도 운치가 있겠군 여보 주인장 우리 서너씩 한 탁자에 앉을 테니까 창문이나 난간 쪽으로 자리 좀 만들어주시오 동료들은 난간에 의지하여 술잔을 기울이는 풍류도 괜찮겠다 싶었는지 저마다 한마디씩 주문을 했다 주인의 분부를 받고서 점원들은 서둘러서 창문 난간 쪽의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생겼다 바깥 강물 경치를 전망할 만한 창문 쪽에는 탁자가 나란히 넷이 논였는데 그 가운데 탁자를 압수온 손님 하나가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손님만 없다 면 일행이 너대식 앉아서 한 장 기울이면 안성맞춤인 것이다 식탁 하나를 온통 차지한 손님은 도인이었다 벌써 얼큰하게 취했는지 식탁 위에 두 팔을 겹쳐놓고 머리를 푹 파묻은 채 한창 낮잠을 자는 판이었다 망각루 주인은 그 꼬락선이를 보고서 눈살을 치푸렸다 이른 아침부터 어슬렁어슬렁 기어들어 와 퍼마시기 시작해서 정오가 되도록 끈덕지게 술동이를 비우더니 이젠 팔자 좋게 코를 고라가 며 꿈나라로 들어간 것이다 이게 벌써 며칠째냐 말이다 손님이 북적거리지 않을 때야 자리가 수두룩하니까 진종일 퍼마신들 어떠냐만 오늘처럼 새끼 봉들이 근 스물이나 몰려온 날에는 저렇게 식탁 하나를 통째로 차지한 손님은 발갑지 않을 뿐더러 은근히 밉살스럽기까지 했다 부잣집 젊은이들이 술을 마실 때는 운치 있는 분위기부터 따진다 그 흠치를 궁상맞은 도인 하나가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덕분에 좌석도 모자랄 판이다 주인은 우선 세자리에 손님을 앉혀놓고선 슬근슬근 도인 곁으로 걸어가 헛기침을 두어번 했다 저 손님 손님 대답이 없었다 또 두어 차례 손끝으로 밀어보았다 그래도 도인은 깨어나기는 커녕 코고는 소리만 드르렁 드르렁 더욱 커질 뿐이었다 일행 가운데서도 제일성미 급하고 방자한 친구가 송씨였다 도인의 하는 꼴을 보자하니 당장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다 한바탕 욕설을 퍼부으려고 입을 열려는 참인데 불쑥 도인이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하품을 했다 그리고는 깨어난 첫 마디가 걸차기였다 술 한 병 더 채워다 주게 그제서야 사람들은 도인이 큼직한 호러병을 껴안고 잠들었던 것을 깨달았다 불쑥 내민 그 호로 병은 붉게 오치를 먹인 것이었다 또 술을 달라고 하니까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도인께서는 또 자시렵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만큼 드셨으면 됐지 어째 또 마시려고 몸도 좀 생각해야지요 이쯤에서 돌아가시는 게 좋겠구먼요 개 감기 같은 소리 자넨 술집을 열었으면 술이나 팔일이지 웬 말이 그리 많은가 술청에서 손님 덜어 술 먹지 말란 작자는 난생 처음 보는구먼 잔소리 말고 어서 이 병에다 가득 채워오게 아 예예 대답은 해놓고서 주인은 간사스런 웃음을 가득 담은 말씨로 다시 도인한테 수작을 걸었다 도인 나으리 소인이 좀 부탁드릴 게 있는댑시오 나 같은 거렁댕이한테 뭘 부탁한단 말인가 여기 창문과 식탁 넷은 어제 이분들이 예약해 놓은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각에 오시기로 말씀 잊죠 도인께서 아침 일찌감치 오셨길래 저희는 금방 드시고 떠날 뿐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내드렸습지요 헌데 지금 예약 손님들께서 오셨으니 어쩝니까 저쪽 자리로 옮겨 드시도록 하시지요 도인은 그 말을 듣자 벌컥 성을 냈다 남이 돈 내고 먹는다면 나도 돈 내고 마시는 거야 그런데 어째 날 덜어 오라가라 귀찮게 굴어 이 자리가 예약되었으면 왜 미리 내가 들어왔을 때 말해주지 알았어 흐흠 내 녀석들 내가 출가한 도인이라고 마주 깔아뭉개려고 하는구먼 그럼 좋아 오늘 해질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실컷 마셔주지 벌써부터 속이 화끈 달아 시금펄떡거리던 송씨였다 보아하니 영락없는 거렁댕이 도인 꼬락선이 인데 어거지가 말씀이 아니다 송씨는 우라통이 침이는 걸 한 번 더 참고 도사 앞으로 다가섰다 이 좌석은 우리가 예약한 자릴새 영감이 양보를 안 하겠다면 이 어르신네한테 맛 좀 봐야겠어 나중에 후회 말라고 허허 자넨 나하고 초면인데 내가 뭐 때문에 양보해야 하는가 그래 비키지 않겠다면 자네가 어쩔 테야 송씨가 쌍심질을 돋구더니 배뜬 손바닥으로 도인의 뺨 따기를 후려 갈겼다 철석 송군 참깨나 주은종이 황급히 말리려 들었지만 한 발 늦었다 어이코 뜻밖에도 송씨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졌다 어디 그뿐인가 따기를 쳤던 제 손목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고추먹고 맴맴 돌기만 할 뿐 어쩔 줄을 몰랐다 도인의 뺨 따기를 분명 때리기는 때렸는데 어찌된 셈이냐 도인의 얼굴은 살덩이가 아니라 쇳덩어리 바위덩어리였다 무새 담벼락에 손찌검이라도 한 것처럼 손목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고 염통까지 찌르르 하니 아팠던 것이다 송씨는 선불 맞은 범처럼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이놈이 양반을 쳤다 양반을 쳤어 끌어내다가 초주검이 되게 패하되 관청으로 끌고 가자고 일행들이 너도나도 와르르 도인에게 덤벼들었다 잠깐만 형씨들 내 말 좀 들으시오 주운종이 황급하게 그 사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17명 일행 가운데 제일 주머니가 두둑한 주운종이었다 또 도중에서 일행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은자를 뿌려온 그였다 누가 말을 꺼낸 것도 아니면서 주운종은 어느덧 은연중에 일행에 우두머리격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말리는 데야 뿌리칠 사람도 없었다 일행들은 도사를 마구잡이로 움켜쥐려다 그만 손을 놓았다 그리고 주운종이 어쩌려는가 주목을 했다 주운종이 다가올 때부터 그 도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유심히 살펴보고 또 살피고 있었다 두 눈빛에서 쏘는 듯한 신광이 번뜩이는 것을 발견한 주운종은 속으로 이 도인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고양집에 있을 적에 늙은 하인 왕복이 늘 뭐라고 했던가 강호에 나가보면 기인이사 가 숱하게 많다고 했다 그리고 함부로 건드리거나 무례하게 굴었다간 크게 다칠 거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이 도인도 왕복이 말한 그런 불유의 인물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하물며 잘못은 우위 측 송영한테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는 일행을 진정시켜놓고 도인을 향해 돌아서서 공손히 사과했다 도사님 고정하십시오 저희 열일곱은 모두 동년대 벗들인데 함께 상경하던 길의 유람차 성도를 찾아 들었었지요 오늘 아침에 망강로에 올라 술 한잔 마시면서 경치를 즐기려고 자리 안배를 하다보니 공연스레 도사님을 귀찮게 해드렸습니다 좌석일랑 옮기지 않으셔도 좋으니 노여움을 푸시고 저희를 꾸짖지나 마십시오 내 언젠 꾸짖으러 왔는가 자네도 봤지 저 녀석이 날 때렸지 난 손가락 하나 끄덕도 안 했어 이 무렵 송씨의 오른손은 시뻘벅해 퉁퉁 부어 올랐다 얼마나 아픈지 끙끙 신음 소리까지 나오면서도 입으로는 여전히 욕지거리였다 저 죽일 놈의 영감이 나한테 요술을 썼어 관청으로 끌어가 혼지검을 내야 한단 말이야 요술을 썼단 말이야 주은종은 연신 눈짓을 보내 그 입을 막으면서 다시 도인에게 간청했다 제 동료가 경검항동에서 도사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무슨 신통한 수법으로 벌하셨는지 모르오나 저토록 아파 견디지 못하는 모양이온 즉 도사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부디 낫게 해주십시오 흠 제 녀석이 잘못하고 누구더러 고쳐 달라는 게야 손찌검질도 못하는 주제에 사람을 치니까 다칠 수밖에 난 손끝 하나 까딱도 안 했어 신통한 수법이라니 그게 뭐 말라비틀어진 말뼈다기야 난 모르네 도인 역시 고집풀통 심술이 대단했다 만강루 주인이 보자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다 자기네 가게 안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붙어 젊은 것이 늙은이 따기를 치지 않나 늙은이는 또 무슨 수단을 부렸는지 젊은 녀석의 손바닥에 장난지를 쳐놓고 시치미를 떼고 앉았지 않나 이쯤 대면 봉이고 거렁뱅이고 다 귀찮았다 장사가 되든 말든 우선 이 싸움부터 말려 화해를 붙여야 했다 그는 주은종의 이어 덩달아 거렁뱅이 도인한테 애걸곡걸 빌었다 자리를 옮기라는 말은 취소할 테니 제발 고정하시고 손님 손을 고쳐 주십사 통사정 했지만 도인은 여전히 딴짐만 부리고 요지 부동이었다 한참만 해야 도인은 주은종의 안타까운 정성이 통했든지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내 본래 곧 죽을 녀석한테 화를 낼 생각은 없었네 주먹질도 할 줄 모르는 녀석이 힘을 잘못 써서 손목 힘줄이 늘어난 게야 자네처럼 살아날 사람의 체면을 봐서 내 고쳐 줌세 저 녀석을 이리 데려오게 어디 얼마나 아픈가 보세 도사의 입에서 죽을 녀석 살아날 사람이라는 뗏모를 말이 나왔어도 누구 하나 뒤담아 듣는 자가 없었다 송씨는 여전히 길길이 날뛰면서 찢어 죽일 놈의 도사 기름에 튀겨 죽일 늙은이 라는 등 억수갓 이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댔다 주은종은 잠자코 송씨를 부축해서 도인 앞으로 데리고 갔다 마지못한 척 끌려가면서도 송씨는 건망스런 오기의 욕설을 그치지 않았다 도인이 성을 내고 치료해 주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 주은종이 달랬지만 송씨는 막무가내로 계속 입을 다물지 않았다 난처한 기색을 지은 채 도인 앞으로 끌고 오짢뜩밖에도 그 도인은 송씨의 욕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주은종에게 위로의 말을 던졌다 자네 난처해 할 것 없네 곧 죽을 녀석한테 내가 성과를 부릴 리가 있겠나 마음놓게나 또 이상한 소리를 했으나 주은종은 귓결로 흘려버렸다 도인은 송씨의 손목을 끌어다 자기 양손바닥에 끼고서 슬금슬금 한 차례 문지르는가 싶더니 이 내 풀어주었다 됐어 다음부턴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손찌검하면 못 쓴다 알겠느냐 훈계 한마디를 던진 다음 도인은 송씨의 얼굴을 흘깃 쳐다보고 나서 들릴락 말락 한마디 탄식을 내뱉았다 송씨는 도사가 탄식을 하든 기침을 하든 피를 토하든 알바 없었다 얼른 손바닥부터 들여다보 니 아직 벌건 기운은 남아있으나 저릿저릿하던 아픔도 부기도 어느 새말짱하게 가시고 없었다 주은종은 그의 입에서 또 악담이 쏟아질까봐서 재빨리 끌어다 일행한테 맡기고는 다시 도인에게 다가와서 고마운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주인장 걸어 도인이 드신 술값도 드실 술값 모두를 자기 앞으로 달아놓도록 분부했다 그러자 도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 벌써 마실만큼 마셨네 이 호루병에다 백알 다섯근만 채워주면 저녁끼리나 때울까 주은종은 주인한테 호루병을 안겨주고 얼른 담아오라고 했다 도인은 술이 가득 담긴 호루병을 어깨로 넘겨 등에다 턱 걸쳐 매더니 주은종한테 고맙단 인사 한마디는커녕 고개 한번 돌리지도 않고 휘적휘적 걸어 내려갔다 도인이 떠나자 젊은이들은 또 한차례 왁자지껄 소란을 피웠다 저 영감 용을 아냐 아니야 건달일세 남을 속여서 술잔이나 떼사먹는 작자지 그 말이 맞는구먼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남이 술값 내어줄 때까지 끈칠기게 버티고 10이나 거는 거야 그래야만 공술이 생기지 안 그런가 허긴 그래 우리 맘씨 고은주영이 그 술수에 넘어갔어 주은종은 그 도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길로 전송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이름을 물어본다는 걸 잊었다 싶어 얼른 창가에 기대어 바깥을 내려다보았다 일행들이 뭐라고 떠들든 아랑곳하지 안고 술청을 나간 그 도인이 어디로 가는지 살피기로 한 것이다 이윽고 술청 문을 나서는 도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창 오가는 행인들 장사꾼들로 북적대는 거리였다 어깨를 부딪고 지나칠 정도로 붐볐다 그런데 어찌된 샘인가 그 도인이 걸어가고 있는 길도 초만원이다 쉽게 붐비지만 그의 신변 이리 자주 이에 무슨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인들이 다가왔다간 소스라쳐서 비켜나가곤 했다 말하자면 도인 주변의 전우 좌우 에 널찍한 공백이 터져있는 형국이었다 이상하다 여기면서 주은종은 이름을 물어볼 요량으로 버럭 소리쳐 불렀다 도인 어른 잠깐만 흔들흔들 흔들 느린 걸음걸이로 걸어가던 도인이 흙이 고개를 돌려 2층 누각쪽을 치올려 보았다 옳다 이제 되돌아 오려나 보다 그러나 천만 뜻밖에도 그 도인의 가던 걸음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오오 오우 이것보게 어찌된 이리야 너무나 어이없어 더 부르지도 못하고 창박만 멍청하니 바라보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여보 주영우리도 한 잔 먹어야 할게 아닌가 술 좀 시키세 돌아보니 한바탕 왁자짓걸 토론을 벌이던 일행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술과 안주 몇가지를 주문해놓고서 다시 거리로 눈길을 돌렸을 때 이미 도인의 뒷모습은 자취도 없었다 주은종은 아쉬운 마음을 품은 채로 다시 일행들과 어울려서 마시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참 만에 얼큰하니 취하게 되자 주은종의 내리에선 도인의 기억도 점차 흐려져갔다 정체모를 꺼렁댕이 도인에게 한바탕 호되게 손찌검을 당한 송씨는 그 술청이 싫었다 아니 싫다기보다 정남이가 떨어진 것이다 그는 몇 잔 들고 나더니 객점으로 돌아가자고 보채다 일행들 역시 그 기분을 이해하겠는지라 하나 둘씩 잔을 내려놓고 말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날 술값을 주은종이 떠맡아 계산하고 객점으로 돌아온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튿날 아침 조반을 끝내자 어제 낮에 혼줄이 났던 송씨는 벌써 기분이 풀어졌는지 또 놀러 나가자고 일행들을 재촉했다 도성 박교회에 있는 자원사가 명승고찰이라며 그 절구경을 가자는 것이었다 물론 자원사는 성도에서도 이름난 설림이요 고찰이다 건물의 규모도 웅장하고 의리 의리하거니와 온갖 기화유초로 가꾸어진 정원 우아하고도 그윽한 산사의 분위기는 그곳을 찾아드는 이에 불심에 더욱 깊은 감명을 더해주었으며 자원사 승려 모두가 청 귤을 굳게 지켜 불도의 열심이기로 촉지방 일대의 소문이 자자했다 그 소문은 물론 주은종 일행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성도 남문 박 2,30리만 나아가면 자원사가 있고 또 유람객 참배객이 많은 만큼 절감무근에 이들을 상대로 객점과 음식점과 술청 이 한 마을을 이루고 이딴 말도 들었다 주은종은 일행 16명에게 제안을 했다 성도 성내에 명승진은 이미 두루 다녀보았고 이제 남은 데라곤 남문 박 자원사뿐인 모양이요 그러니까 아예 오늘로 성도를 떠나서 자원사 부근 마을의 객점 하나 정해놓고 절구경에 들어갑시다 그럼 다시 성내로 들어올 것도 없이 내일 적에서 곧장 중경으로 출발할 수 있지 않겠소 송씨가 제일 먼저 찬성했다 채통을 있는 대로 깎이고 손찌검을 당한 성도 시내에 아예 넘멀머 리가 난지라 한시바비 떠나고 싶었던 것이다 나머지야 무슨 죽연이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가지고 훌훌 객점 문을 나섰다 정오 무렵한 30리 길을 걸었더니 과연 마을이 나타났다 객점도 있고 제법 큼직한 음식점도 여럿 줄지어 있었다 자원사를 모르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대답이었다 원래 이 마을 땅은 대부분 자원사의 소유인데다 또 참배객을 상대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손님에게 친절하기가 짝이 없었다 객점 하나를 잡아서 진보따리를 내려놓고 일행은 입맛대로 점심을 들었다 그리고 주은종의 동자 소삼화만 남겨 짐을 간수하라 이른 다음 일행 17명은 자원사를 향해 떠났다 반리쯤 가다 보니까 울창한 숲이 나타났다 나무마다 수백년 조이 해목은 희귀 종들인데 그것도 길만 내놓고 총총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나무숲 사이로 붉은 담장 한기퉁이가 보였다 시원한 바람결에 섞여 승려의 독경소리 풍경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것이 과연 소문대로 청수의 복지라 이를 만했다 일행은 젊은 앞에 닫아라 문을 두드렸다 지객승이 나왔다 그는 1117명을 안으로 맞아들여 차와 과자를 대접했다 삼사십리 길을 건너라 피곤했던 다리가 풀리자 일행은 지객승의 안내를 받으며 불정과 선방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다녔다 지객승의 법명은 요일 아주 학식도 깊고 예절 또한 바른 승려였다 그 자상하고도 은근한 태도가 주은종의 마음에 꼭 들었다 반나절 가량 절간 여기저기 해집고 다니니 일행은 또 피곤해졌다 눈치를 챈 지객승 요일이 그들을 또 다른 전방으로 안내해서 시도록 해주었다 그 선방은 불땅에서도 훨씬 뒤쪽에 자리잡고 있어 웬만한 참백에게 그림자도 얼씽거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아늑했다 방안 또한 정결하기 짝이 없었다 병마다 명인들의 목적이 가득 걸린데다 탁상의 가지런이 정돈돼 노은 필방 도구마저 눈길을 끌었다 서편 구석선상에는 상대 호단들이 놓여있었다 저녁 불공 드릴 때 승려가 쓰는 정선용 깔개라는 설명이다 방장 스님을 뵙고 불도에 관해 토론하고 싶은데 모셔오시겠소 누군가 묻자 요일은 빙긋 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하시 스승 지통께서는 후원해서 참선 중이라 일체 진연을 사절하시고 좀처럼 나오시지 않습니다 연어 시주님들 훗날 인연이 닿으면 뵙겠지요 일행은 모두들 아쉬운 한숨만 내쉬었다 이때 송씨가 벽에 걸린 시화폭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요일을 돌아보고 손가락질에 가리켰다 그리고 막 입을 열어 물으려는데 방문이 열리면서 동자승이 들어왔다 방장 스님께 없어 지객 스님을 모셔오라십니다 알겠다 곧감아 요일은 응답을 하고 나서 일행에게 당부했다 저희 절은 건물도 많고 길도 꼬불꼬불 갈래진 곳이 여럿입니다 자칫하면 길을 잃기 쉬우니 제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십시오 곧 다녀오겠습니다 지객승이 총총걸음으로 선방을 나가자 방금까지 야릇한 기색을 지은 채 벽화를 주시하던 송씨가 대뜸 주운 종더러 물었다 주영 이것 좀 봐 선방 안에 모든 서화는 하나같이 명풍이요 절필인데 이 그림은 아주 안어울리거든 부처님 머리에다 똥을 뿌린 벽이야 안 그렇소 선방은 무척이나 넓었다 동쪽 창문과 남쪽 출입문을 제외하곤 서쪽 벽에는 양양의 미불 이 그림 연우도 한 폭 또 북쪽 벽에는 방유유에 백석청송도 중간 폭이 걸렸고 그림 가장자리에 화재가 적혀 있었다 푸른 원앙새 몇 해만에 난초를 활짝 키울고 백학은 때때로 새끼를 찾아드네 그러나 송씨가 지적한 것은 그게 아니라 선상 한가운데 덩그러니 걸려 있는 팔성과의 난 그림이었다 그 화폭은 필치도 거칠고 저속한 대다가 송씨 또한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처음 선방에 들어섰을 때의 그림을 보긴 했지만 그저 지나가는 눈길로 무관심하게 넘겼을 뿐인데 새삼 송씨의 말을 듣고서 우르르 몰려가서 기웃거렸다 주은종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선상 위에 올라앉아서 팔성과의 족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그 아래 석종을 치는데 쓰는 망치 한 개가 얌전히 가로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은종은 손에 잡히는 대로 그것을 집어들고 뒤적거리다가 무심결에 그만 족자 아랫부분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림을 고정시킨 못대가리는 박은 지 꽤나 오래되어 처음부터 흔들흔들 움직였는데 망치로 툭 치기가 무섭게 툭 들어가고 말았다 그 뿐인가 족자가 빙그릇 돌면서 사람의 키 높이에 포기한 자 가량되는 공간이 드러났고 거기에 조그만 돌종 한 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어째서 스님들은 별것도 아닌 돌종을 이렇게 깊숙이 감춰 놓았을까 의아스레 생각하면서 그 돌종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등 뒤에 섰던 송씨가 그의 손에서 망치를 냉큼 빼앗아 가지고 말릴 틈도 없이 돌종을 쳤다 땡 종소리는 얼마나 맑고도 깨끗한지 모를 지경이었다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송씨는 신바람이 났는지 영겁 후 두 번을 더 두드렸다 땡그럼 땡그럼 다음 순간 종 뒤쪽에 벽에 난 구멍에서 젊은 화상의 머리통이 불쑥 나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주운 종은 그것을 보고서 당황했다 송형 장난치지 마시오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린 걸 지객 스님이 아시면 언제나 하리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갑자기 댕댕댕 종소리가 세 번 울리더니 뒤이어 차르르 차르르 쇠사슬 감기는 소리와 함께 담벼락이 갈라지면서 자그만 출입문 하나가 일행의 눈앞에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것만이라면 젊은이들은 신기하게 여겼을 뿐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키에 한한 그것을 목격했다 바로 그 문 앞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미녀가 오뚝 서있다가 낯선 젊은이들 이 눈에 뜨이자 소리를 지르면서 허겁지겁 사라지는 것이었다 주은종을 비롯한 16명의 청년은 놀랍기도 하려니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빨은 송실부터 붕괴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데다 암실을 만들어 놓고 죽놈들이 여자를 숨겨 놓다니 암만에 도이자온사 방장은 못된 작자로군 여보게들 우리 저 문으로 따라 들어가서 대머리 화상 놈한테 욕이나 한바탕 퍼붓고 떠나세 송영 잠깐만 성큼 비밀문으로 들어서려는 송실을 주은종이 황급히 말렸다 송영 내가 고향을 떠나기 전에 우리 집하인 왕복이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소 어떤 암자든 절간이든 그곳에 승려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함부로 그 격례를 나다니지 말라고 말이오 왜냐하면 출가승은 대부분 3개 오행을 벗어나 청정정멸을 누리고 속세에 티끌 한 톨 묻히지 않지만 그럴 듯이 위장하고서 암암리의 강도 살인가는 따위의 악행을 일삼는 악승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였소 그래서 외부 사람들한테 평소 그들의 행각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대로 조용하지만 어쩌다 우연이라도 발각당하는 나래는 당장 살심을 일으켜 해친단 말이오 이 자훈사와 같은 청정한 불제 안에 어째서 암실기관이나 부녀자를 감추어 두었겠소 그야 뻔한 일이 아니오 그러니 우리 모른 척하고 소동을 일으키지 맙시다 공연이 이것 승려들의 치부를 들쳐냈다간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악심이나 품고 해치려 들면 어쩌겠소 우리처럼 약해빠진 선비들은 꼼짝없이 눈 뜨고 당할 밖에 그리대면 재미 적을 거요 그 말을 듣고서 일행들은 또 한바탕 왁자지껄 의논이 분분했다 그런데 문득 동료 중에서 한 사람이 무얼 보았는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운종형 저것 봐 우리가 들어온 문이 어딜같이 일행들이 잠에서 깬 듯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돌아다 보니 과연 좀 전에 들어섰던 출입문이 온데간데 없었다 문이 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시커먼 단벽이 가리워졌을 뿐이었다 그 뿐인가 산면 벽에 걸어놓았던 족자도 시화폭도 감쪽같이 사라져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기절초풍 할 노릇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달려가서 단벽을 밀어 보았으나 끄떡도 하지 않았다 열몇 명의 젊은이 가 안간힘을 다 써도 매미가 돌기둥 잡고 실험하는 격이었다 이제 그들이 선방에서 빠져나갈 길이라고는 벽 쪽에 있는 비밀문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놀라움과 공포에 질려 몸을 부르르 떨었다 주운종이 창문을 손가락질했다 이런 창문이 있잖아 문이 없으면 들창을 넘어가지 뭐 그들은 창문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리고 문짝을 힘껏 밀쳤다 그러나 웬걸 바깥에서 걸어잠깐는지 문짝은 요지부동이었다 그것만이라도 또 괜찮았다 문틀이 나무라면 때려 부수고라도 나갈 텐데 이게 모두 강철로 주조된 게 아닌가 창호질을 바른 창살은 하나같이 만 자 무늬인데 그것조차도 엄지손가락만큼이나 굵은 철봉을 구부려 만든 것이었다 문틀 창살 할 것 없이 모두 겉에다가 붉은 치를 입혀서 얼핏 보아선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위장해놓았던 것이다 창살 틈으로는 주먹한 게 내밀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다급해진 청년들이 사면 벽을 마구 두드리고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분노의 공포심까지 겹치니 아무리 골세님 같은 서생들의 힘이지만 거색이 짝이 없었다 당장이라도 사면 벽이 와르르 무너질 뜻기세가 대단했다 쿵쾅 쿵쾅 쿵 그러나 고되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코 아야 아파 어이구네 바리야 사면 벽은 흙이나 나무판자가 아니었다 단단한 화강석을 쌓아 만든 것이었다 선방 안에서 아무리 비명을 지르고 고래고래 악을 썼어도 바깥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들은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이다 고함을 지르던 일행은 제풀에 지쳐 이번에는 송씨한테 원망의 화살을 돌렸다 이게 다 송영이 저 돌종을 건드린 탓이지 그걸 어쩌자고 치는 거야 글쎄 누가 아니래 송영은 너무 경솔해서 탈이야 이제 어떻게 하지 아니야 여기 중놈들이 나빠 이런 기관장치까지 해놓은 걸 보면 아까 주영의 말대로 살인 강도나 음탕한 중놈들이 분명해 이보게들 송영 탓은 해서 뭐 타나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모두 양반들이고 또 인 원이 많지 않은가 제깐 중녀석들이 우리를 어쩔 텐가 이쯤 혼을 냈으면 조금 이따 지객승이 와서 풀어줄 걸세 의논이 분분하다 보니 고요한 선방 안은 시끌뻑적 시장 바닥으로 변하고 말았다 주운종은 동료들의 끝없는 입씨름에 질렸는지 귀를 막고 크게 소리쳤다 여보게들 이 지경에 여보게들 이 지경에 와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죽을지 살지 아무것도 모르는 판국인데 누구 탓만해서 어쩔 텐가 조용히 앉아서 빠져나갈 국리나 해보세 그동안 저쪽에서도 무슨 변화가 있겠지 시끄럽던 선방 안은 금시 지죽은 듯 잠잠해졌다 모두들 하나같이 턱을 괸 채로 이마살을 찌푸을이고 온갖 국리를 다 짜내보았으나 도구 안에 든 쥐들이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동네북 문매 질당하듯 한바탕 동료들에게 면박을 당한 송씨는 아무래도 비밀문 쪽에 관심이 쏠린 모양으로 한참을 넋빠지게 바라보더니 문득 결심이 섰는지 동료들을 향해 소리쳤다 형씨들 우리 모험을 해봅시다 기껏해야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겠소 나갈 문도 없고 또 죽놈들은 대깔이 하나 비밀지 않는 판인데 이렇게 앉아 끙끙대봐야 어쩌겠소 차라리 저 비밀 문 안으로 들어갑시다 가보면 뭐가 있을게 아니겠소 죽놈이 있으면 붙잡아서 방장한테 안내시키고 방장을 만나면 우리가 무심별의 기관장치를 발견해 건드리게 되었다고 솔직히 해명합시다 그럼 저들이 우릴 안 풀어주겠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절감 물건을 깨뜨리거나 못쓰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이곳을 지나치는 여행자들이니까 선옥절의 비밀을 알았다고 쳐도 입을 꼭 봉하았고 소문내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소 우리 일행 17명은 모두 양반 자제요 또 과거를 보아이 신양명할 인재들인데 제아무리 담대한 악승들이기로서니 설마 우리 모두를 깡그리 몰사라기야 하겠는가 말이오 일단 어떻게 해서든 이놈의 절만 빠져나간다면 그 후 문제는 우리들이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우선 백방으로 사정해봅시다 송씨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아니 그보다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 한바탕 옥신각신 끝에 결국 송씨의 의견대로 따르게 되었다 일행 17명은 송씨를 선두에 세우고 줄줄이 비밀문으로 들어섰다 그 문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칠 만큼 비좁았다 앞장선 송씨의 뒤를 따라 나머지 16명이 굴비두름처럼 차례로 더듬더듬 앞으로 나아갔다 제일 끝에 따르는 사람이 주은종이었다 이것이 죽음의 행렬 가련한 첫발인 줄은 하늘만 알았으리라 문에 들어서자 아래로 향한 10여 칸의 계단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계단을 다 내려서자 곧바로 기나긴 비밀 통로가 뻗어 있었다 지하 통로는 몹시도 어두운 데다 좌우 벽이 꽂히도록 비좁았다 그들은 양쪽 벽 사이에 눌려 죽을 것만 같아서 걷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다행히도 4,50보 간격으로 등잔 한 개씩 걸려있어 겨우 희미하게나마 길을 밝혀주었다 대교 보쯤 나아갔을까 통로가 끝나면서 앞쪽에 또 시려 칸에 오르는 계단이 보였다 그 계단 위에서는 광선 몇 줄기가 뿌옇게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멈칫거리다가 이윽고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좌우의 벽은 암석이었다 그 계단 끝이 바로 출입구 답답하고 어두운 통로의 끝이기도 했다 출입구를 벗어나면서 그들은 산속을 뚫고 나온 기분이었다 사실 그것은 인공으로 싸움과 산이기도 했다 눈앞이 탁 트이면서 아름다운 화원이 가득 다가왔다 기화유초가 아주 조화를 이루어 기막히게 꾸며져 있어 낙원이라 할 만큼 매우 아름다웠다 어둠 속을 한참 헤매던 끝에 갑자기 밝은 대로 나서니 현기증이 일도록 눈부셨다 그들은 꽃밭을 헤치고 걸으면서도 흥겨운 감이 들지 않았다 장차 무슨 일이 닥쳐올 것인가 그 불안감만 가득할 뿐이었다 그들은 꽃밭에 눈길 한번 제대로 던질 여유도 없었다 그저 길이나 있으니까 묵묵히 앞으로 앞으로 걸어 나갈 뿐이었다 으하하하 난데없이 괴상한 웃음소리가 일행들을 소스라치게 만들었다 만들었다 시주님들 아주 흥추있게 노시는군 이어서 거친 비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송씨를 비롯한 청년 17명은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 휘둥그레진 눈망울로 앞을 내다보았다 가슴이 두방망이지를 쳤다 선방에서 지객승이 나간 이후로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화단의 길 끝 앞마당을 가로지른 저쪽에 거대한 정각이 우뚝 서있었다 정각으로 오르는 돌계단 중턱에 우람한 체구의 화상 하나가 다리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흉악스런 생김새 헝걸창거구의 그 화상은 우통을 훌렁 벗어붙인 알몸의 넓적다리까지 걷어올리고 발도 맨발이었다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질질 흐르고 있었다 그 곁에는 승무 발화춤을 출 때 마주쳐 올리는 비발 이 접시에 쌓듯이 겹겹이 쌓여있었다 버티고 앉은 화상을 중심으로 그 좌우의 두 여인이 우뚝 서있었다 치렁치렁한 붉은 외투로 몸을 감싼 두 여인은 스무살 남짓 되었을까 얼굴은 온통 짙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송씨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슬금슬금 화상 앞으로 다가섰다 대사님 저희 학생들이 무난들입니다 그러나 흉악스런 화상은 두 눈을 내리감은 채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송씨는 또 궁색한 말을 늘어놓았다 저희들은 여행길에 유람차온 선비입니다 귀사의 지객스님께서 안내해 주시어 경례 불당을 두후로 참배하던 중 끝밖에 기관을 잘못 건드려 나갈 길도 잃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사님 제발 누구 좀 시켜서 저희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나가서는 절대로 자온 사람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아무리 강복하게 간청해도 화상과 두 여인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묵묵부답 눈조차 뜨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송씨는 또 한 번 반복해서 간청했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다른 동료가 우라통을 참지 못하고 더러 코통을 쳤다 스님 이러지 마시오 당신은 출가인의 신분으로 어찌하여 절간에 비밀 기관장치를 해놓았으며 구녀자들까지 감추었소 우리는 모두 서울에 올라가 과거 시험을 치를 양반 자제들이란 말이오 오늘 우리를 곱게 보내준다면 입도 봉하고 아무 일도 없을 테지만 끝내 거절한다면 여길 나가는 대로 관가해 고발해서 당신네 죄상을 엄히 다스리겠소 이쯤 엄포를 때리면 제 아무리 흉폭한 악승이라도 벌벌 떨고 풀어주지 않으려 싶었다 이윽고 화상은 눈을 감은 채로 말문을 열었다 참 한심한 놈들이로군 천당가는 길은 가지 않고 제 발로 문도 없는 지옥으로 들어오다니 그을래 너희들 소원대로 내가 손 좀 써주지 끝밖에 말이었다 청년들은 일이 재미없게 돌아간다고 직감했다 그들은 서로 눈짓으로 의사를 교환했다 눈앞에 화상이 아무리 사납게 보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뿐 그 밖에 여자 둘이 있어봐야 17명의 젊은 힘을 당해낼 손가 주먹을 불끈 쥐고 그들은 한 걸음씩 돌계단 앞으로 다가갔다 한꺼번에 덮쳐 상대방 셋을 제압해놓고 탈출구를 찾아 내빌 판국이었다 화상이 번쩍 눈을 떴다 얼굴이 일그러지도록 징글맞은 웃음을 흘리면서 곁에 쌓인 비발 두 장을 집어들었다 챙그럼 노세장이 마주쳐 요란한 소리를 내기가 무섭게 청년들의 발걸음이 멎어버렸다 제 발로 선 게 아니라 갑자기 양어깨를 무지막지하게 억센 손아귀에 움켜잡혀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 도대체 어느 틈에 접근했는지 3,40명의 흉물스런 화상들이 동료들을 하나씩 병아리 채듯이 움켜잡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자기도 이미 꼼짝 못하게 죄인 몸이었다 그리고 곁에는 칼을 든 화상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그들은 놀랄 틈마저도 없었다 삽시간에 17명의 청년들은 옴짝달싹도 못하게 칭칭 결박당하여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뒤이어 또 다른 화상들이 나무 기둥 십여 개를 안고 나타나더니 섬돌 앞에서 20도 남짓 거리를 두고 앞마당에다 하나씩 가지런히 세워 박았다 청년들은 어느덧 기둥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다 챙챙 비발이 두 번 울리자 화상들은 썰물처럼 물러갔다 이 무렵 청년들은 말 한마디도 없었다 혼비백산 오장육부가 다 터져나가고 어리빠졌는지 모두 혼자래 버린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은종은 담이 조금 커서 기절하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쯤 되었으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다 평생 풍어온 포부도 못 펴보고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다 문득 고향 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 어머니 백부님 숙부님들 운정이 오늘 죽습니다 모두 인생 황혼을 바라보시는 연세에 이 못난 놈 하나만 의지하시고 아홉 집안 대를 잊기만 소원하시더니 이제 그것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려 이 어린 것은 철없이 놀기만 탐하다가 천직의 벽할 화근을 건드려 마침내 몸도 죽고 가문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원통제극한 사연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니 아버지 뒤통을 못 이겨 주은종은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것도 잠깐 이윽고 목을 놓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화상은 주은종이 애절하게 통곡을 하는 게 재미있는지 배를 움켜잡고 껄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좌우 여인들을 돌아보고서 말했다 너희들 보았지 저 궁상 떠는 꼬락선이라니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로구나 제 집에선 점잔이나 빼면서 거들먹거리고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호령을 내리거나 하인베를 턱짓으로 부리던 녀석들이 남의 손에 결박당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지경에 빠지니까 그 호기는 다 어딜 갔는지 젖먹이처럼 빽빽 울어대기만 하는구나 밥버러지들 같은 일하고 얘들아 춤이나 한바탕 멋 드러지게 추워 우는 애기 좀 달래주렴으나 법질을 삼가밧도 오리다 두 여인은 응답소리와 함께 걸치고 있던 외투를 훌쩍 뒤로 벗어 던졌다 으아 대성통곡을 하던 주은종의 입에서 울음 대신 경악성이 터져나왔다 이미 섬돌 아래로 뛰어내려 너울로울 춤을 추는 두 여인 백설 같이 고운 어깨며 팔뚝이며 출렁출렁 흔들리는 전무덤 아래로 배꼽마저 춤을 추고 있었다 흐드러진 엉덩이 매끈하게 빠진 다리가 번쩍 들릴 때마다 여자의 비밀스런 숲 속마저 거침없이 드러났다 그녀들은 실오리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로 춤을 추는 것이다 처음부터 치렁치렁한 외투 속에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있었을 주리아 챙챙챙 비발이 영거프 울리자 점차 양편 낭하에서 승녀들이 호금이며 피리며 북장군 앞팔을 들고 쏟아져 나오더니 이윽고 자지러지게 풍악을 잡았다 두 여인의 풍만하고도 윤기 도는 나체가 한낮 태양빛을 받으며 풍악 소리에 맞추어 더욱 신나게 어지러이 돌아갔다 실로 기가 막힐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난데없는 풍악 소리에 혼절했던 청년들도 하나 둘 깨어났다 결박지은 말뚝 사이로 감돌며 난무하는 여인들의 검은 머릿결 옷같이 희고도 흐드러진 다리가 그들의 코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숨이 막힐 정도로 짙은 향수와 지분 냄새의 청년들은 또 한 번 어리 빠졌다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무심결에 가까이 다가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발을 떼다가는 문득 콩콩 동여매어 자유를 이른 자신을 깨닫고 가슴이 터질 듯한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혀 떨었다 그들은 비로소 이 나녀들 외 난무가 자기 죽음 앞에 받쳐지는 제사라는 것을 알았다 이었고 가련한 희생자들의 입에서는 비통한 울음소리 아우성이 마구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하늘에 사무치도록 지하의 귀신마저도 소름끼쳐 놀라 깰 만큼 애절한 통곡성은 흥겨운 풍악소리와 어우러져 으스스한 공포감을 자아냈다 아이고 어머니 부처님 살려주세요 나 죽네 나 죽어 눈물 콧물에 흥건이니 땅까지 뒤섞어 엉망진 장이 된 얼굴 애간장을 끊는 통곡성 죽음을 목전에 둔 그들에겐 흥겨운 가락도 미녀들의 나체도 아무 위로가 될 수 없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환청이요 헛것이었다 정가갑들은 울음바다의 풍악소리에 온통 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춤추던 여인마저도 희생자들의 비통한 통곡성 처절한 표정을 보고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위협적인 분부를 받은 털어충을 멈추지는 못하지만 그녀들도 모르게 팔다리에 맥이 풀리고 장단가락이 흐트러져 날렵하던 랩시가 굳어버렸다 한창 흥겨워하던 화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청년들의 통곡성의 풍악소리를 가리고 신바람나게 돌아가던 여인들의 춤마저 혼란을 일으켜 어지러워진 것이다 이쯤 되면 분위기는 살풍경할 수밖에 돌이여 걷다 챙챙 비발이 요란스레 울렸다 그 즉시 나체의 춤동작이 머졌다 청년들도 울음을 뚝 삼켰다 풍악도 그쳤다 연주하던 화상들은 악기를 챙겨가지고 슬금슬금 사라졌다 알몸의 여인들도 섬돌에 올라 외투로 몸을 감싸고선 화상 곁으로 다가가 섰다 정각 주변은 아까처럼 정적이 감돌았다 기동에 비끄러매인 청년들은 문득 살고 싶은 욕망이 속구쳤다 대화상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제발 저 한 목숨만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줍시오 너도 나도 애걸복걸 목숨을 빌었으나 화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때가 되었다 화상은 아무 소리도 않고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다 왼손에는 노스의 비발이 십여 장 들려있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그 중 한 장을 빼들었다 오른손이 번쩍 들리는가 하는 순간 종이장처럼 얇은 노스의 원반이 그림자를 땅에 들이온 채 위인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날았다 한 줄기 금빛대가 첫 번째 나무 기둥을 향해 번개처럼 덮쳐들었다 그 말뚝에 묶여있는 것은 송씨였다 비발이 눈부신 햇빛 아래 번쩍거리면서 날아오자 그는 본 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몸을 틀었다 그러나 어쩌랴 머리채를 말뚝에 간단히 묶여 피할 수가 없었다 으악 외마디 반말마의 비명이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송씨의 머리통에서 울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으리라 치이 노스의 원반은 사람의 목줄기를 끊어 떨어뜨리고 말뚝에 절반 깊이나 파묻히더니 용소 숨치는 듯 거운 선열을 흠뻑 뒤집어 쓰고서 기세 좋게 부르르 떨었다 송씨의 동료들은 흉측스런 화상이 벌떡 일어난 찰나 그의 소나기에서 신누런 물건이 날아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의아스럽긴 했으나 그래도 어수룩한 생각에 그가 또 별다른 장난거리를 보여주는 줄로만 알았다 그렇게만 알았던 것이 끔직스럽게도 송씨의 머리통이 몸통에서 뚝 떨어져 나와 흙바닥에 뒹굴지 않는가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화상이 그 방법으로 자기네의 목숨도 요리할 거심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들은 혼비백산만의 하나의 유행을 바라고 여전히 애걸 복걸했다 벌써 까무라쳐서 반죽음이 된 자두 있었다 조용하던 선당은 또다시 초상집으로 변하고 애 끓는 통곡성만이 가득 찼다 울부짖음 애걸하는 소리에 파묻혀 비발이 공기를 끊으며 날아가는 파공성도 들리지 않았다 화상은 가진 솜씨를 다 부려가며 쉴 새 없이 껑충 솟구치고 팔딱 제주를 넘었다 섬돌 계단에 꺾여 비치는 그의 그림자는 악끼의 춤 바로 그것이었다 싱싱 푸르르 그의 손에선 쉴 새 없이 비발이 날았다 악끼의 손을 벗어난 노스의 원반은 말뚝을 향해 달 쫓는 유성처럼 한 장 한 장 연달아 날아갔다 말뚝에 얽매인 청년들이 비발의 목표였다 그 목표를 벗어난 것은 한 장도 없었다 털썩 털쇠 털썩 목이 떨어지고 나서도 버둥거리는 몸뚱이 그 위쪽 말뚝에 가로 꽂혀서 푸르르 떨고 있는 비발들은 희생자의 피로 흠뻑 젖었다 이제는 비명도 아우성도 없었다 십육 장의 노스의 원반은 모조리 나무 기둥에 박혀있었다 마치 목 없는 시체의 목 대신이라도 되는 듯 정각 앞마당 질척한 피바다에는 사람의 머리통 십육 개가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주운 종의 목숨 뿐이다 그는 키와 몸집이 너무도 자각 큰 체구부터 골라가며 처치해 온 학생에게 제일 꼴지로 점찍혀 잠시나마 잔명을 부지했던 것이다 화상은 최후의 희생자 주운 종을 잠시 노려보더니 이윽고 비발한 장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사부님 저희들 나첼보시와 제발 이 아이 하나만은 살려주십시오 뜻밖에도 주운 종을 대신해 구명탄원을 한 것은 춤추던 무이였다 비록 몇 년 동안 이 흉악스런 화상을 따라 섬기면서 온갖 끔찍한 꼴도 다 보아왔지만 오늘처럼 처참하게 짝이 없는 도살극은 처음 당면에 보는 것이었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소녀와도 같이 곱상한 주운 종이 처음 애걸복걸 하던 정경이 너무나도 애처롭게 인상에 박혔던 것이다 그러나 화상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져었다 내깐년들이 뭘 안다고 납을 떼는 거냐 옛말에도 범을 잡기는 쉬워도 놓아주긴 어렵다고 했다 자기 동료 10여 명이 내 손에 죽었는데 살려뒀다가 무에 좋은 꼴을 보겠다고 하나 남은 건 더 우 용서할 수 없지 불쌍하게 2승에 남겨두느니 차라리 친구 따라 저승으로 보내주는 게 우정으로 보아도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대사분인 저토록 처참하게 죽이는 건 너무 애처롭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젠 보기도 징그럽고요 꿈에 나타날까 무서워요 두 여인은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간청했다 화상은 이제 대꾸도 하기 싫은지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이젠 필경 죽었구나 싶어 묵묵히 노스의 원반이 날아들기만 기다리던 주은종이 뒷결에 누군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빌어주는 목소리가 얼핏 들렸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쩌면 한가닥 살 안할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그는 다시 울면서 화상에게 애걸복걸 빌었다 대화상님 제발 한 목숨 살려 줍시오 저희 집은 귀양현에 있습니다 아버님 아홉 형제한테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입니다 여기 잘못 들어온 것도 제 탓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죽은 송영 때문입니다 제발 자비심을 베풀어 하나 남은 이 목숨 살려줍시오 제가 비밀을 누설할까봐 그러십니까 제 혓바닥을 잘라내십시오 손가락마저 자르셔도 좋아요 말 못하고 글씨도 못쓰게 되면 대화상님 비밀도 지켜지 개 아닙니까 그저 고향으로 내려가 아홉 집안 대나 있게 해주신다면 더 소원이 없습니다 대화상님 두 분 누님 은혜 좀 베풀어 줍시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빌었는지조차 몰랐다 목이 타고 혓바닥도 굳어버리고 입술마저 메말라 툭툭 갈라졌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그는 계속 빌고 애관했다 이윽고 화상은 비밀을 내려놓았다 그 역시 한바탕 10여명을 살륙하고 나니 손에 맥도 풀리고 심드렁해진 것이다 게다가 애재중재하는 두 여인마저 열심히 통사정하는 걸 참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좋다 네놈 정성에 하도 갸륵하고 또 요것 똘낯을 봐서 오늘은 죽이지 않으마 네 녀석을 사흘만 더 살게 해주지 그리고 화상은 여자를 돌아보고서 군부했다 너 가서 요일더러 법물 세 가지를 가져오라고 일러라 예 고맙습니다 대사부님 여인이 얼른 응답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얼마 후 직액승 요일에 낯익은 모습이 나타났다 예절 바르고 학식도 많고 자상했던 그 얼굴은 이제 무표정하기만 했다 손에 받쳐둔 붉은 쟁반 위에는 세 가지 물건이 놓여있었다 붉은 종이로 싼 약한 봉지 밧줄 한 꾸러미 그리고 번들번들 빛나는 칼 한 자루 주운 종은 그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머릿속에는 오늘 목숨이 붙어있어도 5일 후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주운 종은 또 빌고 다시 빌 얻다 그러나 화상은 아이들은 척도 안고 요일을 돌아보곤 분부를 내렸다 요일 이 철부지를 끌어다가 성내 안에 가두고 그 세 가지 법물을 주워라 그리고 만두 50개만 넣어주고 사흘 동안 먹고 살게 하라 저놈이 몸뚱이가 온전하게 죽고 싶은 모양이니 제 손으로 목숨을 끊도록 해주는 것도 자비심 때문이다 나흘째 되는 날아침 일찍 가봐서 그때까지 살아있거든 그 칼로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내게 와서 보고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군부대로 거행하오리다 요일은 굽신 응답을 하고 나서 주운 종이 묶여있는 말뚝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말없이 결박을 풀어주었다 반나절 동안 살이 박히도록 콩콩 묶였던 주운 종은 몸뚱이 전체가 뼛속까지 저릿저릿 쑤시고 감 각이 없었다 게다가 진이 다 빠지도록 놀란 끝이라 정신의 피로 또한 극도에 달했다 밧줄이 풀리기가 무섭게 그는 말뚝 아래로 무너져 내리듯 스르르 고꾸라졌다 비로소 요일이 한마디 했다 부잣집 자제들이라면 집에서 편안히 하늘이 내리신 복이나 누릴 것이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 고 제발로 죽을 대를 찾아 들었느냐 내 사부님의 분부를 받들고 너를 성내에다 가두어 노태 본래는 결박을 지워야 하지만 나이 어린 것이라 달아날 염려도 없을 듯하니 오랏줄은 쓰지 않겠다 어서 일어나 날 따라오너라 주은종은 온몸이 수시고 저려단 한 발짝도 떼놓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따라가야 했다 그는 길을 쓰고 일어섰다 이를 악물고 휘청휘청 요일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지옥처럼 처참한 피바다의 동료들의 시체를 남겨두고서 요일은 대웅전 뒤편으로 한 바퀴 돌아 다시 3층 누각을 지나치더니 또 하나의 정각 앞에 가서 우뚝 멈추었다 그 건물 옆으로 거대한 석벽이 보였다 높이가 3장쯤 되는 석실이었다 요일은 정각과 석실 사이로 걸어가 돌벽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바위덩이를 밀어냈다 그것은 동굴이었다 천연석은 아닌 듯 가공한 흔적이 여러 군데 보였다 주은종은 이내 그 동굴 속이 자기 몸을 묻어야 할 장소라고 직감했다 그래서 털썩 무릎을 꿇고 직액승 요일의 다리를 부여아놨다 살려줍시오 스님 저 죽으면 아홉 집 대가 끊깁니다 두 마디 할 힘조차도 없었다 필사적인 눈길치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청년을 요일은 가련하게 여겼다 그 차갑고도 무표정하던 기색도 어느 정도 풀렸다 자네가 처음 절 안에 들어섰을 때부터 몇 마디 대화밖에는 없었으나 썩 마음에 들었네 그런 만큼 어찌 자네 목숨을 구해 주고 싶은 생각이야 없겠나 하지만 일이 너무나 크게 벌어져 내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네 그려 게다가 우리 사부님은 계율이 몹시 엄해서 인정사정도 없다네 그래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걸세 어쨌든 자네와 나는 그런 대로 인연을 맺은 터 탈출시켜달라는 척만 빼놓고 다른 건 내 힘껏 도울 테니까 어서 말해보게 주은종은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았다 이제 살아날 길은 끊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목숨을 연장할 수가 있다 먹을 것이나 좀 넉넉히 넣어주시구려 죽어서도 아기는 되기 싫으니 그렇게 하지 그리고 이걸 받게 봉지 속에 든 것은 독약일세 단순에 죽고 싶거든 이걸 먹게 아주 약효가 빠르니까 음식은 내 곧본에 주겠네 주은종은 그 말을 듣고서 더 이상 요구할 생각도 없었다 두 말 없이 성큼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요일은 바윗도를 굴려 입구를 단단히 봉쇄한 다음 되돌아 가버렸다 음침하고도 눅눅한 동굴 속 입구가 닫히자 한 줄기 광선마저도 깨앗긴 채 암흑천지로 변하고 말았다 주은종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허망하고 서글프게 느껴졌다 온갖 추억과 절망의 감회가 어지러이 엇갈려서 떠올랐다 남부러울 게 없는 집안에서 온갖 행복을 다 차지하면서 자라난 이 몸이 어떻게 이런 공경을 견뎌낸단 말이냐 그의 눈앞에는 며칠이 남아 짧은 나날 동안 사귀었던 동료들의 처참한 죽음이 선이 떠올랐다 그들 역시 자기처럼 행복한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몸이리라 이제 남은 목숨은 사흘밖에 없다 늙으신 부모님 백구 숙부모님 아홉 가문의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 운종이 사흘분의 목숨만 지녔다니 어떻게 죽든 분명 죽어야만 한다 2.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외롭게 죽어 널부러진 자기 몸뚱이를 생각하니 더욱 애간장이 탔다 드르르 바위덩이가 움직이더니 작은 틈새로 먹을 것을 담은 쟁반이 불쑥 들어왔다 물 한 병 만두 한 쟁반이었다 입구가 다시 닫히고 암흑천지 속에서 슬금슬금 더듬어 보니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요리가 더 잡혔다 직액승 요일이 호의를 베푼 것이다 주운 종은 먹고 마실 생각도 없었다 그저 꺼이 꺼이 서럽게 울기만 할 따름이었다 목이 쉬어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고 피눈물만 쏟았다 아무리 구슬프게 울었지만 하늘도 응답이 없고 땅도 무심하기만 했다 들어줄 사람조차 없었다 정오 무렵이 앞마을에서 점심을 들면서도 절구경의 기대에 들떠서 뜨는 둥 많은 둥 요기를 했던 그는 초저녁도 훨씬 지난 지금 몹시 기갈이 심했으나 음식에 손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생사에 갈림길을 넘나들면서 그 무서운 고통을 겪어내느라 놀라고 질린데다 진종에 통혹하다 보니 이제는 기진맥진 홀로 울다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얼음처럼 차디찬 돌벽의 감촉에 놀라서 깨어난 주은종은 춥고 배가 고팠다 손에 잡히는 대로 만두 한 개를 들고 한두 입 베어 물다가는 또다시 깊은 절망감을 못 이겨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무협이 원숭이들이 제 아무리 구성직에 운다 해도 지금 주은종의 울음보다 더 구슬프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고 깨어나선 또 울었다 어떤 때는 눈에 불을 켜고 미친듯이 음식을 움켜쥐고서 아기아기 먹어댔다 동굴 속은 암흑천지였다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조차 분간할 수도 없고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몰랐다 심신이 모두 쇄약할 대로 쇄약해진 그는 미칠 지경에 이르러 정신마저 혼란을 일으켰다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난 이틀째 저녁이었으나 그에게는 몇 날 몇 달처럼 길게 느껴진 것이다 어둠 속에 오래 있는 사람은 고양이처럼 밤눈이 밝아진다 주운종 역시 하루 밤낮에 동굴 속에 서시달리다 보니 희미하게나마 시력이 트여서 주변의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할 일 없이 돌벽에 기대한 자 훌쩍거리다가 문득 곁에 무엇인가 번쩍거리는 게 눈에 띄었다 손을 뻗쳐 집어들다가 그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아야 그것은 칼이었다 집어든다는 것이 잘못 칼날을 잡아 손가락을 베이고 만 것이다 웬 칼인가 생각해 볼 여지도 없었다 그 흉악스런 중놈이 자기 덜어 죽으라고 준 것이다 자결하지 않으면 이 칼은 조만간 남의 손에 들려서 목을 끊어낼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칼을 쓸 임자는 곧 나타날 것이다 주운 종은 베인 손가락보다 가슴이 더 쓰리고 아팠다 두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렸다 한창 슬피 울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미풍 한 줄기가 코끝을 스치는 뜻하더니 섬뜩하도록 차가운 물방울이 몇 방울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기가 흘린 눈물이 아니었다 한 줄 기 바람결과 빗방울은 이제껏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기진맥진했던 주운 종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 어쩌면 그것은 칼날의 손끝을 베었을 때부터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늘도 해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 웬 바람과 빗방울이냐 그는 비로소 자기의 죽음을 벗어나서 또 다른 사물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아심과 함께 그 외의 사고력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득 한 줄기의 성광이 번쩍하더니 순간적으로 동굴 속이 환해졌다 뒤이어 오르르 천둥 소리가 울렸다 번개치는 그 순간 주운 종은 후딱 고개를 쳐들었다 동굴 천정 위에 둘레한 자가웃이나 되어 보이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가 처음 동굴 속에 처박히듯 들어왔을 때는 절망과 비탄에 쌓이고 또 갑작스레 암흑 세상에 갇혀와 무것도 돌려지도 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다친 손가락의 아픈 감각에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 한 생기는 바람결과 빗방울로 부풀어지고 또 번개불빛으로 천정 구멍까지 발견하고 나니 그는 저도 모르게 살아서 달아날 욕심이 무럭무럭 일었다 번개불의 성광은 사라졌다 그러나 주운 종은 벌떡 일어나서 어둠 속 사면 벽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석실이 천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큼직한 벽돌을 쌓아 만든 것임을 알았다 천연동굴이라면 행여 틈새라도 있겠지만 사람의 손으로 공들여 쌓은 것이라면 뒤집고 나갈 구멍을 만들었을 리가 만무하다 그는 다시 한번 천정을 올려다 보았다 천정은 자연석인 듯했다 자원사 승려들은 지붕처럼 머리가 돌출한 절벽의 세로로 벽을 쌓아 공간을 만들어 감옥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했다 천정의 구멍은 통풍구로 그냥 남겨두었으리라 너무 높구나 매끄러운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주변에 있는 것이라곤 목을 메고 죽으라는 밧줄 한 타래와 칼 한 자루뿐 쓸만한 도구라곤 더 이상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독약 한 봉지를 쓴다면 죽은 넋이나 저 구멍을 빠져나갈 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름으로 자기 목줄기를 끊으러 올 사람이 언제 불쑥 나타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갑작스레 마음이 가급해졌다 살아야겠다는 욕망은 희망과 함께 절박한 위기감을 그의 가슴에 심어준 것이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주은종은 허둥거려지기만 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달아날 길을 곰곰이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 하나 머리 위에 천정 구멍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올라가는가 목을 메기 좋도록 올가미까지 만들어준 밧줄을 칼등 쪽에 묶어서 느려 천정으로 집어던진다 구멍을 벗어난 칼은 바깥으로 멀어져 나무 구루턱이나 바위 틈새에 걸리리라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늘어진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아무렴 그럴 힘조차 없을까 보냐 그러나 반나절을 허비해가면서 궁리 끝에 짜낸 묘책도 수포로 돌아갔다 천정까지의 높이는 3장도 넘어 보이는데 밧줄은 겨우 2장밖에 안 되는 것이다 유행으로 올가미 지운 칼이 바깥으로 떨어져 바위 틈새 나무 둥치에 걸렸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1장 남측 높이의 허공에서 너울거릴 밧줄 끝은 아무리 옮치고 뛰어도 잡을 도리가 없었다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한 것이 물거품으로 되고 만 것이다 그는 다시 한 번 천정을 올려다 보았다 무심한 구멍은 그림에 떡처럼 굶주린 사람의 원망어린 눈길을 받고서도 태연하게 거기 있는 것이다 주운 종은 낙심천만 동굴 속에 처음 갇혔을 때보다 더욱 슬피 울었다 울면서도 그의 가슴 속에 는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더욱 들끓어올랐다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빠져나가리라 그는 울기를 그쳤다 또 다른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저것이다 한참 만에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다 그는 번들거리는 눈길로 벽을 노려보았다 벽돌로 쌓았으면 틈이 있을 것이다 벽돌과 벽돌 사이 틈새를 헐어놓는다면 그것은 이미 벽이 아니라 돌 조각을 겹쳐 쌓아 올린 것에 불과하다 그는 칼을 집어들고 벽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힘줘 벽돌 틈새를 깎아내기 시작했다 얼마나 깎아내고 후볐을까 문득 위아래로 겹친 벽돌 두 장이 흔들거렸다 양끝을 잡고 힘껏 당긴이 앓던 이 빠지듯 쑥 빠져나오는 게 아닌가 옳다 이 벽이 살아나갈 길이다 그는 용기 백배 힘을 다해서 칼질을 하기 시작했다 벽돌 몇 장이 더 빠졌다 그의 손이 신들린 것처럼 재빠르게 움직였다 칼질에도 요령이 붙었다 쨍 갑자기 칼끝에 무엇인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손으로 벽돌이 빠진 구멍을 더듬던 그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막소사 손가락 끝에 싸늘한 세부치의 감촉이 와서 닿았던 것이다 벽돌이 장벽 뒤에는 또 한 겹의 철판에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무리 칼질을 하더라도 철벽은 못 뚫을 터 역시 벽은 그대로 장벽이었다 탈주자의 살 길은 아닌 것이다 두 번째도 좌절을 당하자 이번만큼은 슬픔보다도 분노가 치솟았다 운명에게 조롱을 당한 것 같다 약이 올랐다 죽을 생각은 이제 천 리 만리 달아났다 분노는 투지로 바뀌었다 그만큼 마음도 다급해졌다 살아날 욕망 때문에 뱃속이 꾸르렁 꾸르렁 소리를 내었다 시장끼가 돈 것이다 그는 허겁지겁 먹을 때 놓인 곳으로 뛰어갔다 뛰다가 밧줄 꾸러미에 발이 걸려 고꾸라지고 말았다 다시 일어나던 그의 뇌리를 또 한 번 스치는 영감이 있었다 바로 그거야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또 달리 살아날 길이 트인 것이다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벽 쪽으로 돌아가서 칼을 잡더니 미친 듯이 벽돌을 후벼 파내기 시작했다 벽돌은 연달아 떨어져 나왔다 한쪽을 헐어서 틈이 벌어지면 나머지는 좌우 상하 어느 쪽 이든 한두 범만 후별도 힘없이 떨어졌다 10개 20개 50개 60개 어느 떡 백장 가까운 벽돌이 동굴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천정 구멍으로 우레 소리와 빗방울이 요동치듯 쏟아져 들어왔다 섬광은 쉴 새 없이 번쩍였다 하늘조차 주운 종을 가련하게 여겨 돕는가 싶었다 그는 점점 소나기 맥이 풀리고 저려왔다 체력도 한계가 있는 터라 도저히 의욕을 따를 수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헐떡 거리면서 겨우 사오십장을 뽑아내고 나니 기진맥진 칼 잡은 손 마저 쳐들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벽돌의 두께는 사오치 너비는 한자 남집 모두 가마굴에서 틀로 빚어 구워낸 것들이라 뒤벽이 반듯반듯했다 그는 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었으므로 너무 힘을 쓰느라 땀에 젖었는가 했다 그러나 얼어라도 록 쓰라린 걸 느끼고서야 비로소 피가 되어 미끄러지는 것을 알았다 붓대나 잡던 선비의 곡상한 손이 칼날에 찔리고 베이고 밀려서 여러 군데나 상처를 입었던 것이다 세상에 태어난 이래 언제 이 같은 고초를 겪어봤던가 온갖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쇠붙이라곤 과 늘 한 개 안 잡아본 도련님이었다 이제 기진맥진 긴장마저 풀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느껴지지도 않던 아픔이 온몸을 못 견디게 쑤셔왔다 두 다리마저 버틀 기력을 잃고 뻣뻣하게 나무토막이 되어버렸다 그는 저도 모르게 벽돌더미 위로 털썩 엎어져서 목 놓아 울었다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자기 신세가 너무도 철양했던 것이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꺼풀이 무겁게 내리깔리면서 스르르 잠이 덮쳤다 에라 모르겠다 죽거나 말거나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서 막잠이 들려는 참에 문득 가슴속에서 들리지 않는 질타가 우레처럼 크게 울려왔다 주은종 내가 살고 죽기는 모두 내 노력에 달려있다 잠들어선 안된다 그러면 죽어 부모님의 배를 잇고 아홉 가문에 향촉을 받들 몸이 아니냐 티매친 열여섯 동료들의 원수를 갚아줘야 할 몸이 아니냐 그 책임은 모두 내 한 몸에 달려있어 그런데도 잠이 오느냐 깨어라 일어나서 힘을 내어라 순간적으로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렇다 여기는 부모 앞에서 어리광이나 부리는 고향집이 아니다 낙심한다고 위로해줄 사람도 오지 않는다 죽도록 울어봤자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은커녕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운 기회는 깨어진 독에서 물 새듯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모가지가 몸통에서 떨어질 그 순간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을 따름이다 그는 문득 처참하게 목이 떨어져 뒹굴던 동료들의 시체를 떠올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용기를 북돋아 앙가님을 써서 엉금엉금 벽 쪽으로 기어갔다 전신 사지백의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갈 듯이 아팠다 그래도 칼을 잡고 벽에 매달려 벽돌을 떼어내기 시작했다 손끝은 말을 듣지 않고 힘에 겨웠지만 그래도 요령만은 부쩍 늘었다 벽돌이 무더기로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손바닥이 저려 숨을 돌릴 때마다 천장구멍을 가늠해서 수직되는 동굴바닥에 벽돌을 옮겨 다 쌓아 놓았다 벽돌 무더기는 차츰 탄 모양을 이루면서 높아졌다 벽에서 떼어내고 옮기고 쌓고 또 떼어놓고 쌓는 동작을 무수히 반복하는 동안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몰랐다 어쨌든 간에 동굴바닥 한가운데 7,8자 높이나 되는 벽돌의 탑이 세워졌다 주운종은 어림잡아 날짜를 꼽아 보았다 오늘 밤이 사흘째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벽돌의 탑 높이를 가늠했다 이만한 높이라면 그 위에 서서 밧줄을 천장구멍으로 날려 던질만 했다 그는 비로소 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벽돌은 이만하면 충분한 것이다 두어 모금 물을 마시고 만두 몇 개도 씹어 삼켰다 벽돌을 후벼 파느라 칼날은 이미 말려서 두부도 못 설 만큼 무뎌졌다 밧줄 묶음을 끄르고 올가미의 칼날 중간 턱을 걸어 졸라매었다 결국 올가미는 주운종의 목 대신 엉뚱한 칼날을 얽고 단단히 조여진 것이다 벽돌의 탑은 아래 펑퍼지만 기단부터 한층 한층씩 계단을 이루면서 좁혀져 올라갔다 주운종은 밧줄 무더기를 어깨에 메고서 조심조심 탑 위로 기어올랐다 탑 꼭대기에 면적은 사방 두 자도 못되지만 그래도 발붙이기에는 그만하면 넉넉했다 발밑이 흔들거렸다 어둠 속에서 쌓아 올리느라 중심이 잡히지 않는 데다 벽돌진이 똑바르게 노디지 못한 탓이다 몸뚱이의 방향을 더듬어 바로 잡을 때마다 탑은 금시라도 와르르 허물어질 듯이 기우퉁거렸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았다 자칫 주의력을 흐트렸다간 굴러떨어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공든 탑이 정말로 무너지는 것이다 일단 와르르 하는 날엔 또다시 치올려 쌓을 기력도 없거니와 시간마저도 없는 것이다 주운종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먼저 무릎을 펴고 다음에는 허리를 펴고 제자리에 섰다 그리고 칼이 매달린 밧줄 끝을 몇 자 가량 늘어뜨려 빙글빙글 휘두르기 시작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서 천정 구멍을 어림잡아 노려본 채로 번개치 해까지 기다렸다 번쩍 선광이 빛나는 찰나에 구멍을 겨냥하고 집어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렴 그 다음에 늘어진 밧줄을 타고 기어오르기야 어떻게 해서든 못해 내 손가 잔뜩 온 신경을 눈에 집중시키고 기회만 오기를 기대하는 주운종 눈원저리가 당겨오고 천정 구멍마저 가물가물 흐려지면서 작아 보였다 가련한 주운종은 벌써 몇 차례씩이 번개뿔이 번쩍였지만 그때마다 먼저 놀라 움찔거리는 통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 그래도 밧줄을 잡은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칼이 묶인 밧줄 끝은 점점 갈수록 힘차게 그리고 더욱 크게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돌았다 돌 면서 밖으로 당기는 힘의 팔뚝이 끊어질 듯 아프고 저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멈출 수도 없는 처지였다 칼날이 튕겨와서 자기 몸에 박힐지도 몰랐다 번개가 또 한 차례 번쩍 선광을 흩뿌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기회를 놓쳤다 손을 움찔하는 순간 발 밑에 벽돌탑이 기웃등거려 중심을 잃고 굴러떨어질 뻔했던 것이다 이거야말로 낭패 중에도 낭패였다 밧줄 던지기에만 전력을 다하자니 발밑이 허물어질까 두렵고 탑발의 중심을 잡으려면 번개도 구멍도 다 놓친다 머리 위와 발치 아래에 모두 고루 신경을 쓰려 했으나 마음만 조급해질 분도 무지 눈도 팔도 발바닥도 말을 듣지 안았다 다급한 마음에 눈마저 어질어질 현기증을 일으켰다 팔뚝은 마비되어 내 것이 아닌 듯 돌아가는지 멎었는지조차도 모를 지경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시무시한 섬광이 대낮같은 빛을 동굴 속으로 쏟아붓는 찰나 그는 문득 자기 손이 홀가분해진 느낌을 받았다 왼손에 거머쥐고 있던 밧줄 뭉치마저 없어졌다 땅끄랑 곧이어 동굴 천정에서 무엇인가 부딪히는 음향이 울렸다 압불쌉 그의 양손은 텅 비어 있었다 섬광이 비치자 무심결에 반사적으로 다 던져 날린 것이다 칼도 밧줄 뭉치도 모두 손을 벗어나 없어지고 말았다 놀라 움찔거리는 바람에 흔들흔들 탑마저 기울었다 그는 중심을 잃고 굴러떨어질 듯이 탑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어둠 속 동굴 바닥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칼은커녕 밧줄 끄트머리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행여 겨냥이 빗나가서 천정을 부딪고 떨어졌으면 했으나 허사였다 겨냥은 정확했다 유일한 희망 구명의 밧줄은 분명 칼에 이끌려 천정 바깥으로 날아간 게 틀림없었다 한 가닥 기대마저 산산조각 물거품으로 화한 것이다 온밤에 전반을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버텨선 채 팔이 빠져나가라고 휘둘러댔던 구명의 줄이 소나기에서 통째로 날아간 것이 아닌가 주은종은 마침내 투지를 잃었다 남은 기력마저 전신에서 쭉 빠져나갔다 이제는 죽는 일 말고 다른 길은 없었다 그는 만사가 귀찮아졌다 그저 어서 어서 죽고만 싶을 따름이었다 독약 봉지를 더듬더듬 찾았으나 그것마저도 어디로 갔는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젊은 선비는 마 침내 다시 방성대곡을 터뜨리고 말았다 제 스스로 목숨 끌을 기회마저도 사라지고 이젠 남의 손에 몇 줄기를 끊겨야만 하는 신세가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이다 뇌성 병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빛나도 그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천정으로부터 억수같이 퍼붓는 비를 온통 맞으면서 털썩 주저앉은 채 발버둥치고 울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뒤범벅으로 얼굴을 적셔가며 꺼이 꺼이 목 놓아 울던 주은종은 또 한 줄기 번개뿔이 스치는 찰나 동굴벽에 어렸다 사라지는 그림자를 얼핏 보았다 그것은 자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뱀처럼 꿈틀거리는 기다란 그림자였다 그가 번쩍 고개를 드는 찰나 또 한 차례 번개가 쳤다 보라 동굴 천정으로부터 길게 늘어진 밧줄 하나가 무심하게 흔들거리고 있지 않는가 빗물 또한 쉴 새 없이 밧줄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헛것을 공개해야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그의 입에선 비통한 울음소리도 그쳤고 쳐들린 눈길마저 내릴 줄 모른 채 위쪽으로만 고정되었다 신령하신 번개님 그는 어둠 속에서 속으로 빌었다 간절한 기원이 통했는가 고마우심 번개님이 번쩍번쩍 한 번도 아니고 두세 차례 연거포 청백의 성광을 흩뿌렸다 아 밧줄이다 분명 그거야 밧줄이 저기 매달려 있어 저것 봐 흔들흔들 하고 있잖아 내가 던진 거야 그는 정신이 퍼뜨듯 들었다 어느새 두 팔 두 다리로 벽돌에 탑을 마구 기어오르고 있었다 탑에 흔들거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까 미끄러져 내리면서 흩어진 벽돌며 장을 다시 정돈하고 그 위에 우뚝 올라섰다 발 밑에 위태로움 마저 잊었다 선채로 두 손으로 어둠 속 허공을 마구 헤집었다 그러나 잡히는 것이 없었다 또 한 차례 번개 불빛이 스치는 찰나 머리 꼭대기 한 자도 못대는 높이에서 밧줄 끝이 흔들리는 것을 눈여겨 두었다 숨을 멈추고 온 신경을 모아 그곳을 노려보다가 두 번째 번개뿔이 번쩍인 것과 동시에 주운종은 몸을 속구쳤다 다음 순간 두 손은 이미 밧줄을 단단히 움켜잡고 있었다 후두둑 돌연 밧줄이 풀리면서 그의 몸뚱이는 또다시 탑 꼭대기로 털썩 떨어졌다 으악 허물어질 듯 기우퉁거리는 탑 꼭대기에서 그는 혼비백산 필사적으로 몸의 중심을 잡았다 놀란 가운데서도 움켜진 밧줄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 아아 칼이 바깥 어디에 꼭 걸쳐진 곳이 없구나 그래서 흘러내린 거야 그러나 반갑게도 밧줄은 이리 자남짓 흘러내리더니 더 이상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포자기인 중에도 있는 힘껏 당겨보았다 걸렸다 과연 동굴 밖으로 날아간 칼은 암초에 낚시반을 걸리듯 단단히 아주 단단히 걸린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었다 그는 번개가 다시 칠 때까지 기다리지 안고 슬금슬금 두 손목으로 밧줄을 당기며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칼질로 상처투성이가 된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아픈 것도 잊었다 그게 대수냐 이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무공이라곤 손짓 발짓 하나도 못하는 생님이지만 그래도 젊은이의 힘은 있다 이 장 높이를 글림하는 시간도 소비하지 않고 올라가 마침내 통풍구 바깥으로 상반신을 걸쳐 놓을 수가 있었다 주은종은 팔꿈치로 땅바닥을 찍어 누른 채 헐떡헐떡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힘도 다하고 근육도 풀리고 극도의 피로가 엄습하여 더 이상은 손가락 한개 까딱하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머리 위 하늘에서는 뇌성병력 번개빛에 섞여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비는 갈수록 점점 억수같이 퍼부었다 전신이 온통 후줄근하게 젖어 물속에 잠겨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한참을 쉬고 난 데다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고 보니 머리가 비로소 좀 맑아졌다 그리고 다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제 동굴을 벗어난다 손 치더라도 자운사 경례를 완전히 탈출하기 전에는 완전히 용담후열 속에 들어있는 셈이라는 것이었다 시간은 쉬지 않고 자꾸만 흘러갔다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계속 애쓰지 않는다면 동굴 속에 있기나 다를까 없이 죽은 목숨이었다 상반신만 지상에 내놓은 채 주운종은 사방 주위를 둘러보았다 완전히 노출되기 전에 우선 달아날 방향부터 결정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쪽은 사흘 전 요일에게 끌려온 길 그 서쪽은 창북이 벌어졌던 정각으로 향하는 길 남쪽으로는 자운사 안뜰로 뻗은 길 북쪽만이 담장으로 꽉 막혔다 그는 북쪽으로 도주 방향을 결정했다 틀림없이 담장 뒤 바깥쪽에는 인가가 있으리라 이 무렵비는 점점 더 억수같이 심하게 쏟아졌다 하늘도 땅도 온통 물바다를 이루어 공백조차도 없는 듯 싶었다 사방은 뇌성병력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소리 밖에는 오로지 무겁게 내리누르는 정각으로 가득 찼다 이따금씩 번쩍이는 번개의 섬광 말고 빛이라곤 한 줄기도 없었다 나뭇가지를 타고 흐르는 빗물은 폭포처럼 흙바닥을 두드렸다 동굴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그는 몇 번이나 미끄러져 나뒹굴었다 두 다리에 기력도 없으려니 와 어둠 속에서 도무지 발밑의 굴곡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방금 빠져나온 동굴의 통풍구가 둔덕을 이루고 있고 그 주변은 모두 가파른 경사로 비탈져 잃었으므로 그 내리막길은 이루 형언할 수 없게 미끄러졌다 그는 또 번개불 선광을 이용해서 한걸음씩 엉금엉금 옮기는 돌이 밖에 없었다 가까스로 북쪽 담장까지 다다르자 그의 입에서 외맞이 소리가 터졌다 맙소삭 무공을 모르는 주운종이 비바람까지 휘몰아치는 한밤의 어둠 속에서 무슨 수로 담장을 뛰어넘는 단말인가 또 설사 넘었다 손 치자 담장 바깥이 평지인지 아니면 절벽인지 그것도 모른다 만약 낭떠러지라면 뼈도 못 추리고 말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는 참에 갑자기 쏴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더니 무엇인가 얼굴을 후려 갈겼다 얼떨결에 손이 나가 그놈을 움켜잡았다 반대편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센제 하마터면 통째로 끌려갈 뻔했다 논란 속에서도 그는 손을 풀지 않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번개불에 비춰보니 손바닥 안에 든 것은 황각수위 세면립이었다 그렇다면 담장 곁에 거대한 나무가 있다는 셈이다 새참 바람에 나부 낀 나뭇가지가 이쪽으로 불려서 얼굴을 후려 갈긴 것이다 우르르르 철썩 중천에서 천둥소리가 은은히 울리더니 뒤 미쳐 무섭게 커다란 번개뿌리 천지를 온통 해백색으로 밝혔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 순간 주운종은 담장 곁에 높이 솟아오른 거목을 확인했다 미친 듯이 나부끼는 가지와 또 담벼락 아래 기댄 거처럼 부러져 누운 가지도 보였다 분명 자기가 방금 잡아 낚아챘던 놈이다 섬광이 사라지기가 무섭게 뇌성병력이 땅을 뒤흔들었다 그 가운데 서서 주운종은 생각에 잠겼다 거목의 가지가 다시 한 번 자기 쪽으로 나부끼어 온다면 그것을 붙잡고 튕겨올라 담장 위로 기어오르리라 벼락이 불꽃을 튀기며 영거푸 떨어졌다 광풍 속에 거목이 뿌리째 뽑힐 듯 흔들렸다 지면에 닿을 정도로 굽은 가지가 자기 쪽으로 힐 때마다 그는 손을 뻗었으나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기회를 잃을 때마다 이내 후회를 하면서도 번번이 놓치곤 했다 주운종은 마지막 용기를 짜냈다 어금니가 푸드득 갈릴 정도로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리고 덮치듯 안으로 몸을 기울인 자세를 취했다 동굴을 빠져나올 때처럼 또 한 번 죽을 까구로 모험해 볼 결심이 선 것이다 천둥과 번개 그리고 세찬 바람이 동시에 일었다 천재 이루의 기회였다 소나기로 거목의 나부끼는 가지를 휘어잡기가 무섭게 호련듯 무서운 돌개 바람이 몰아쳤다 그의 몸뚱이는 철처럼 휘나 무까지의 반탄력을 얻고서 허공으로 둥실 떠올랐다 다음 순간 손살같이 담장 밖으로 날아갔다 주운종은 죽거나 살거나 하늘의 손에 맡긴 채 두 눈을 질끈 감고서 나뭇가지를 단단히 붙잡고 늘어졌다 다음 순간 발바닥을 무엇인가 호되게 후려치는 아픔이 머리 끝까지 울려왔다 뒤이어 쿠다당 쾅 고막이 터져라고 벼라치는 소리가 나면서 두 차례의 진동을 느꼈다 으아 그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얼결에 손을 풀었다 그의 몸뚱이는 맥없이 지면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그에게는 깊은 잠이었으리라 얼마나 오래도록 혼절했을까 그는 잠에서 깨어나듯 부스스 눈을 떴다 문득 등가지 감촉이 다른 것을 느끼고 둘러보니 자기 몸은 침상에 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아빠 저분 이제 깨어났어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닥닥 놀라 고개를 돌리는 순간 침상 곁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부녀인 듯 늑수그레한 남자와 처녀였다 주운종이 정신을 차린 그것을 보고서 처녀는 더운 물그릇을 받쳐 들고 입가에 대어주었다 마실 아는 것이다 그는 비로소 간밤의 악몽과도 같은 탈출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자기가 나뭇가지에서 멀어져 기절한 것을 이들 부녀가 구출했다고 짐작했다 주운종은 사양 않고 물그릇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더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으면서 뱃속까지 짜릿한 감촉을 전해왔다 고맙습니다 몸을 일으켜 감사의 의사를 표하려 했으나 도무지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남자는 그가 몸을 뒤척이자 황급히 제지했다 가만 누워있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절간 담장은 왜 뛰어넘었는가 주운종은 다시 눈을 감았다 두 다리가 쿡쿡 쑤셨다 아마도 휘어진 나뭇가지를 타고 넘는 순간 담장에 부딪혀서 다친 모양이다 몸이 물먹은 손더미처럼 나른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피로와 둔통이 파도 같이 밀려왔다 잠을 자고 싶지만 모처럼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묻고 있는 것이 있다 그는 여전히 눈을 내리감은 채 차분한 어조로 이제껏 겪어온 일들을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주운종 귀주성 귀양현의 산은주시 가문의 유일한 외동하들입니다 향시에 합격하고 서울로 올라가 대과시험을 치기 위해 여행하던 길에 기사회생 두 부녀는 운종의 이야기를 듣자 무척 놀라워하며 격동된 표정이었다 운종이 자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자초지종을 묻자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는 장노사란 사람이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행실조차 장노실 오실은 진실하다는 뜻이라 부르기도 한다오 내 안사람은 일찍이 세상을 떠서 우리 부녀만이 쓸쓸히 세상을 살아왔지요 한데 이 묘에 채워내온 지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저들 화상이 그렇게 흉악한 줄은 상상도 못하였소 공자는 지금 가까스로 도망은 나왔어도 내일이면 위태 할 것이오 화상들은 성내에서부터 종적을 찾아 공자가 이 늙은이의 집으로 도망온 것을 틀림없 이 찾아내리다 장노사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말했다 이 늙은이는 어려서 권각과 봉수를 약간 배웠지만 두 주먹은 내 손을 못 당하는 법이라 우리 부녀는 결코 화상들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부녀가 어찌 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으나 공자의 생명이 정말 큰일이오 오늘 밤 내 일찍 잠이 들었는데 나의 딸 옥진 이 불러 깨웃기다 담벼락에서 소년이 떨어져 내렸다는 거요 나는 처음 강호의 친구가 저래 노자를 얻으러 들어갔다가 상처를 입고 우리 뜰 쪽으로 도망왔나 하였지요 하기야 당신한테 물어보면 될 것이지만 신과 지방 과거에 오른 한 분 공자인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만약 새벽이 되고 보면 아주 위험할 터이니 빨리 대책을 세워야 겠습니다 운종은 그의 말을 듣자 두렵고 놀라웠다 그는 손과 발이 저리고 아픈 것은 생각하려가도 없이 급히 무릎을 꿇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장노사가 말했다 공자는 빨리 일어나시오 우리 딸과 의논한 뒤 다시 이야기하십시다 노인은 옥진을 불러 밖으로 나가 한동안 상의하더니 되돌아왔다 노인이 운종에게 말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결박해 절에 데려다 주면 되는 일이요 그러면 쓸데없는 일에 가녀하지 않게 되고 화상들한테 점수를 딸 것이고 그러나 그런 짓거리는 나 장노사가 결단코 할 수가 없소 현재로선 두 가지 길이 있으니 당신이 하나를 택하시구려 첫째는 당신을 문 밖에 내보내줘 도망가게 하고 우리는 중들한테 아무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이오 이 주의의 십 우리 내에 있는 인간은 모두 절의 전답에 붙어먹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눈에서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소 따라서 살고 죽고는 모두 당신의 운수 소관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 부녀가 당신과 함께 도주하는 방법인데 확신은 할 수 없다 해도 비교적 안전할 것입니다 늙은이는 옛 살던 곳을 옮기기 어려운 바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나 하나밖에 없는 딸의 소원을 반백이 된 내가 떨쳐 버릴 수가 없구려 하나 당신을 무사히 도망시켜준 뒤 우리 부녀가 어디 가서 안신하느냐 하는 일이 문제여 이 문제에 대해선 당신이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오 운종은 노인의 정기가 혁혁하고 두 눈에 광채가 이는 것을 보자 무지렁이 시골 농사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말도 앞뒤 사려가 분명했다 더구나 자신이 당한 환난을 위해 집을 버리고 모험을 하면서까지 구해 주겠다 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르신네의 협의로움은 제가 보답기 어렵군요 저는 아홉 집안의 대를 잇는 몸이라 재산은 무척 많습니다 분부만 하신다면 오로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다만 어르신네께서 다년간 안과하던 곳을 저를 위해 버리고 떠나셔야 한다니 그것이 난감할 뿐입니다 이때 그동안 말없이 이야기만 귀담아 듣던 옥진이 밖으로 나갔다 장노사가 말을 받았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으면 되었소이다 위급한 상태라 말을 많이 할 여가가 없소 나도 당신이 은혜를 잇거나 의리를 저버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데 그대는 책을 읽은 분이 네 남녀가 내는 수습을 친 남녀 사이는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남녀는 유별이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썼음 하는 도리를 알게 꾸려 운종이 대답했다 어르신네의 말씀은 터무니 없으십니다 제가 머리를 묶고 책을 읽은 서생이오만 도이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어두운 밤에 따님과 같이 간다 해도 또 어르신네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해도 그녀에겐 털끝 한오락이 불민한 행동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가 짐승과 마찬가지지요 장노사는 그의 말을 듣자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은 정말 책벌레시구려 그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도망하려 하오 운종은 무슨 말인지 몰라 망연히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장노사가 말했다 당신은 부기하게 자라 정말로 험한 세상을 모르시오 이 며칠 흉엄한 일을 당하고 사나운 비바람 속에서 구사일생하느라고 그대는 이미 손발이 상처투성이오 만일 비가 상금도 그치지 않으면 멀리는커녕 일리나 반리도 제대로 갈 수 없을 것 아니겠소 운종은 그 말을 듣자 상처를 입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 두어 걸음 걸어보았다 과연 통증이 말할 수 없이 아파 금세 두 줄기 눈물이 양볼로 좌르르 흘러내렸다 장노사가 말했다 다급해 하진 마시오 당신을 위해 아무 방안이 없다면 늙은이가 어찌 목숨을 걸고 구하려 하겠소 하겠소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옥진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두 개의 보따리와 마포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곧 하늘이 밝아올 거에요 일체 필요한 물건은 모두 챙겼거든요 아빠는 이 천으로 공자를 등에 잘 질 수 있게 묶으세요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식사 뒤 즉시 떠나기로 해요 조금이라도 늦었다간 변이 날 테니까요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장노사는 마포를 넷으로 접어 두쪽을 낸 뒤 운종의 등을 십자로 묶고 다른 한쪽으로는 두 달리를 동영했다 이윽고 옥진이 냉주와 냉채 등 음식을 한 상차려와 세 사람은 서둘러 식사를 마쳤다 옥진이 또 한 차례 밖을 나갔다 와서 두 사람을 재촉했다 장노사는 운종을 등에 업고 천을 자기의 가슴에 돌려 십자로 묶었다 옥진도 급히 긴 옷을 벗고 짧은 겉옷을 걸쳤다 그녀는 그녀가 쓸 두 자루 변기와 보따리 두 개를 등 양켠에 나눠 메었다 장노사가 집 밖에 기름 등잔을 불어 끄자 세 사람은 조용히 후문을 열고 담장을 휘돌아 관도로 올라섰다 이때도 비는 완전히 그치지 않고 줄줄줄 내리고 있어서 길은 진흙투성이었다 발목까지 푹푹 찐 흙탕 속에 빠져 걷기가 아주 힘들었다 더군다나 컴컴한 밤에 등불도 들고 있지 않아 그들 부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리 빨리 걸으려 해도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오륜 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이때 그들은 저 멀리 희뿌연 속에 곧 나무와 한 채의 띠집이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띠집에서는 한참 밥 짓는 연기가 오르고 있었다 옥진이 호련 입을 떼었다 아빠 저 앞에 있는 띠집이 구숙뿐있네 두부집이 아니에요 우리 저기 가서 잠시 다리도 쉬고 지는 것도 바꾸어요 아 참 그렇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깜빡 잊어버릴 뻔했다 아직 위험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 구숙부 집에서 잠시 쉬는 거야 괜찮겠지 그들은 띠집을 향해 걸어갔다 띠집에 거의 다가가 문을 두드리려다 눈설미가 빠른 장로사는 갑자기 한 도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아주 헐어빠진 옷을 입은 도인은 등의 붉은 호로 병을 메고 있었고 알달달하게 취한 모습이었다 장로사는 급히 옥진의 손을 잡아당겨 길 옆 나무 뒤에 숨었다 도인은 그들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아마도 두 부녀를 보지 못한 듯했다 이 띠집의 주인은 구림이란 사람으로서 장로사와는 아주 막력한 사이였다 도인이 나간 직 후 나무 뒤에서 장로사 부녀가 나타나자 구림은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손짓해서 불렀다 자네 집에 또 사람이 있나 두부 한 그릇 들며 다리를 쉬고 싶은데 구림이 대답했다 집에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한 해만 멀리서 온 꼬마로 아무 관계 없네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함세 그는 말을 끝내자 부녀를 안으로 청해 드렸다 장로사는 운종을 내려놓고 인사를 나눈 뒤 딸과 함께 젖은 옷을 벗어 불에 말렸다 구림이 급히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자네들은 왜 이렇게들 낭패한 꼴인가 구림은 오래된 친구인지라 장로사는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림은 한바탕 이야기를 듣자 운종에게 어쩔 작정이냐고 물었다 운종이 대답했다 저는 겨우 목숨을 살렸으나 동료 16명이 모두 참 살당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성도에 가서 보고를 하여 나쁜 중놈들한테 복수를 하고 이곳 사람들의 해악도 제거했으면 합니다 구림이 말했다 주공자 내 당신의 의기를 막고자 하는 건 아니오 그러나 이 흉악한 중들의 내력과 그들의 세력에 대해서는 나도 소상히 알고 있소 그들의 행위는 천인 공로할 터이나 아직 운수가 닿아지는 아니한 듯하오 그들과 성도에 문무가나는 아주 친밀한 사이고 명성도 크게 얻고 있습니다 또 절의 설비가 기묘의 작은 성보다도 나을 것이오 살인한 뒤에 이미 흔적을 깨끗이 없앴스 뿐만 아니라 공자가 고소하면 관부는 필히 그들에게 몰래 알려서 만반해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당신을 죽여 입을 봉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돈도 있고 무예도 정통한데다 검술에 떼어난 사람이 아주 많아 관부가 그들을 잡으려 해도 적수가 되지 않을 터인데 더구나 한통 속이니 떠 말해 무엇하겠소 괜히 목숨을 버리느니 조용히 경사로 올라가 공명이나 이루고 사십시오 저들 악으로만 가득 찬 자들은 하늘의 뜻으로 언젠가 망할 날이 있으리다 운종이 뭐라 답변하려는데 호련 미통과 함께 언제 나타났는지 한 사람이 그의 앞에 버텨 섰다 그 사람은 걸걸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를 또 만나리라곤 생각지 못했네 그려 장노사 부녀는 깜짝 놀라 앞으로 덤비며 손을 쓰려 했다 그러자 구림이 급히 소리쳤다 놀라지들 마십시오 여긴 모두 우리 사람입니다 운종은 그 사람을 보자 즉시 저를 하며 인사했다 원래 이 사람은 장씨 부녀가 길가에서 만났던 도인이었다 운종은 장노사의 등에 업혀 있었으므로 그를 보지 못했었다 구림이 급히 그를 소개했다 이분은 나의 사숙으로 아미파의 대선배이신 취도인입니다 장씨 부녀는 취도인의 명성을 일찍부터 듣고 이석희의 극진이 예를 올렸다 구림이 운종에게 어떻게 취도인을 아느냐고 묻자 취도인이 망각루에서 만났던 일을 한바탕 늘 얻어 놓았다 조금 전 나는 당신들의 행색을 보고 약간 허둥지둥하는 기미가 있어 슬쩍 의심을 했지요 나중에 몰래 보니 구현질의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돌아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았지요 그 덕에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었소이다 운종이 말했다 그날 망각루에서 선사에 현묘한 암시를 우매한 후배는 알아듣지 못하고 여러 번 살신의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더구나 구선생 말씀이 선사께서는 무림의 검역으로서 대선배라 하시니 후배는 그저 존경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처럼 구사일생하여 선사를 배운 것도 다 인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풍진 세상의 공명이니 출세니 모두가 물거품 같고 다만 선사를 따라 심산에서 수도나 하였으면 하옵니다 그는 말을 끝내자 취도인 안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취도인이 이를 보자 껄껄 크게 웃었다 일어나게 일어나 자네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보나 말이 그렇지 그 일이 그렇게 쉽겠는가 자네의 자질이 워낙 좋아 제자로 삼는 것은 어렵지 않네만 우선 세 가지 일을 승낙해야 가능 하다네 첫째 인생은 효과 으뜸일세 자네는 아홉 집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덜렁 출가해버리면 후손이 끊기지 않겠는가 부모와 백보 숙부들은 누가 봉양을 할 건가 자네는 우선 즉각 귀가해 결혼하여 아들을 나아 대를 잊고 나서 나를 따라 입산을 하게 둘째 우리들은 모두 전조의 유민이라는 점일세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했다 해도 본파 문화제자는 절대 이 민족을 위해 일할 수는 없다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왕 우리가 검역으로 자처한다면 이 민족의 유린당하고 간악한 무리에 시달림받고 있는 동포를 구해야 하네 알겠는가 그 밖에 우리 문화의 계율 같은 것은 그대가 정식으로 제자가 된 뒤에 자연이 하나하나 알게 될 것이네 한데 이 세 가지 일을 자네는 해낼 수가 있겠는가 운종은 원래 영특하게 태어나 총명이 과인한지라 지금 희세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기현을 만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싶어 다시 무릎 꿇고 앉아 일일이 응락하며 스승을 받드는 예를 갖추었다 옥진은 이러한 모습을 보자 문득 영감을 느낀 나머지 운종이 저를 끝내자 그녀도 쫓아가 무릎을 꿇었다 취도인이 말했다 아가씨는 이러지 말고 빨리 일어나시게 우리는 여제자는 받아들이지 않네 그대는 장래 나보다 훨씬 훌륭한 스승을 섬기게 될 거야 그대들 둘은 앞으로 본파를 대신해 무림에 빛을 내리다 너무 마음이 급할 것이 없다네 옥진은 막무가내로 애원했다 그래도 취도인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자 그녀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취도인이 다시 운종에게 말했다 참 자네에게 이야기함세 그날 망강루에서 자네들 열일곱 사람을 보니 모두 죽음의 기색으로 가득하더구만 그 중에서 자네 한 사람만이 살 가망성이 있고 나머지는 도저히 그의 군을 만회할 수 없어 보이더군 그러나 하늘은 호생지덕이 있는 바 아닌가 어찌 죽는 것을 보고 구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자네들을 살살 따라갔지 한데 우리 문파 노선배의 지시가 갑자기 내렸다네 나는 급히 그의 일을 처리하느라고 그만 3일을 지체하고 말았지 취도인은 한숨을 푹 쉬며 잠시 뜸을 들였다 돌아오자마자 자네들의 행방을 찾지 않았겠나 이곳 저곳을 찾다 어젯밤 여기에 도착했는데 숲속에 한 꼬마 녀석이 매달려 있는 걸 보고 구해주었다네 그 녀석을 이 구형집에 데려와 요양시켰더니 오늘 새벽에야 정신은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자네의 서동이 더구만 그는 자네가 왜 출한지 3일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 객점 사람한테 묘의 이름을 알려달랬으나 알려주질 않더라는 거야 한대 어제 저녁 한 화상이 찾아와 객점 주인과 한동안 밀담을 나누고 가더라는 거지 소녀는 자네를 찾기 위해 그 중을 따라 나섰는데 그 숲에서 큰 비를 맞고 중은 놓쳐버려 상심 끝에 죽어버리려고 나무에 목을 맨 것이었어 운종은 놀랍고 기뻤다 취도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서동의 말을 듣자 나는 자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알았지 그래서 이 새벽에 서둘러 묘로 가서 자네들의 행방을 탐문하려는 참이었네 자네야 무사히 도망왔으나 내가 3일을 지체 16사람에 목숨을 잃었으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는가 하기야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린 거니까 하나 저들 흉악한 중들의 운수는 아직 다 하지 않은 그 타입 원수를 갚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세 지금 소삼하는 방에서 쉬고 있고 이곳은 내가 있으니 나쁜 중들도 오지 않는 게 좋을 것이야 자넨 여기서 하루를 푹 쉬게 내일 내가 호송해주며 노상에서 내공신법도가 르쳐 주겠네 이때 소삼하는 방 안에 있다가 뒤에 익은 말소리가 들려받글 살그머니 내다보았다 주인을 보자 그는 삐쳐나와 한바탕 통곡을 했다 취도인이 운종의 상처에 단약을 발라주며 말했다 이제 하늘이 밝아 노상에 행인이 많아졌고 묘의 이목이 많으니 방에 들어가서 쉬게나 저들이 오면 구림과 내가 처치해서 보낼 테니 운종은 침상에 기대어 잠을 청했다 한편 옥지는 갑작스런 사태에 망감이 교차하는데다 취도인이 제자로 받아주지 앉는 게 기분이 나빠 시종 앙앙불락하고 있었다 하우가 되자 절에서도 운종이 보조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워낙 퍼부어되는 빛 때문에 종이에 어디로 도망갔는지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사방으로 사람을 급하해 운종을 추적하게 했다 구림의 집에도 두 차례나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저렇게 생긴 젊은이를 못 보았느냐고 물었으나 두 번 다 구림이 적당히 대답해 보냈다 며칠이 지나면 그들은 장로사가 집을 버리고 도망하며 운종을 구해준 것을 알겠지만 그때는 이미 도망간 뒤에 이를 것이었다 운종은 구림의 집에서 하루를 푹 쉬며 사이사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구림도 아미파 대역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의 벼로는 신한으로 칭했는데 상부의 지시를 받고 이곳에 두부즙을 차려 묘의 동정을 살펴 오고 있었다 장로사도 종전에는 사천노상의 수로 영웅이었다 그는 벼로가 분수현자로서 본명은 장경이었다 그러나 농림에서 사는게 싫어 손을 씻고 채원해서 농사나 제의며 살아왔던 것이다 경황중에 정신을 차린 운종은 그동안의 전후 인과를 곰곰 생각하다가 장씨 부녀의 의리에 감동했다 더구나 장옥진이 자기에게 극진이 대하는게 너무나 고마웠다 그들 부녀가 집을 버리면서까지 그를 구한 것도 모두 그녀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여자의 의리로 살아났다고 생각하자 그는 마음이 짜릿짜릿해지며 수시로 그녀를 쳐다보곤 했다 옥진은 천생의 아름다운 눈과 하늘하늘한 몸매를 지닌 빼어난 미녀였다 미려한 중의 연기가 발랄하여 누가 보아도 사랑스럽고 우아해 보였다 한데 그녀는 왠지 모르게 어여쁜 눈썹을 잔뜩 찡그리고 가위없는 수심에 잠긴 듯 얼굴을 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부녀간에 뭔가 작고 논쟁하는 것 같았다 하룻밤이 지나자 비바람이 멎었다 하늘이 아직 밝지 않았는데 구림과 취두이니 출발하자고 재촉했다 문 밖에는 이미 내 피를 말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장씨의 부녀와 운종 그리고 소사마에게 말을 타라고 권했다 운종은 취두이니 혹시나 같이 가지 않을까 의심이 갔다 그는 소사마와 함께 말을 타고 말 한 필은 취두이니 양보하려 했다 취두이니 웃었다 자네가 말을 한 필 양보할 모양인데 그래도 나는 말을 타지 않는다네 나 혼자라도 말보다 더 빨리 달린다네 운종은 스승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장씨의 부녀와 함께 말을 탄 뒤 구림에게 작별하고 고향을 향해 출발했다 고삐를 잡고 몇 걸음 가지 않았는데 취두이는 이미 종적이 없이 사라졌다 운종은 그와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하지 못한 것을 못내 후회했다 피차길을 잘못 가면 어쩌려 싶었다 하나 그들이 저녁에 투숙한 객점에 들자 취두이는 이미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호로병을 끼고 한참 신이 나게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다섯 사람이 저녁 식사를 끝내자 취두이는 운종에게 내공인문의 구결과 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운종은 천부적인 자질이 총명했음으로 쉽게 배우고 장씨 부녀는 원래 내공심법을 조금 알고 있는 터라 연원이 다른 신법이라도 옆에서 듣자 많은 보탬이 되었다 이어 한창 이야기꽃을 키우고 있을 때 호련취두인이 정색을 하며 운종에게 말했다 내 기념이 할 말이 있네 자네 이 말은 잘 새겨듣게나 운종은 무슨 말인가 하여 그 놈이 귀를 기울였다 나는 평생 의리가 없는 자를 제일 증오한다네 장노선생은 이분 따님과 함께 집까지 버리며 목숨을 걸고 자네의 생명을 구해 주었지 그런데 자네는 이번에 돌아가면 어떻게 보답할 생각인가 그걸 한번 듣고 싶구먼 취두인의 말에 장노사가 뭐라 말을 하려 하자 취두인이 급히 눈짓을 해서 이를 말렸다 운종이 입을 열었다 제자는 어려서부터 시설을 읽었습니다 어찌 은혜를 모르고 의리를 저버리겠습니까 제자의 집은 재산이 퍽 많으니 장노선생을 상빈의 예로 극진이 모심과 동시에 부모님께 풍명해서 집과 전답을 떼어드려 장노선생께 평생 먹고 사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 하오리다 그렇게 하면 돼 오른지요 자네는 잘못 생각하고 있네 장노선생이 이전에 강호를 풍미할 때 그 문제와는 초계와 같이 알았을 게야 겨우 돈으로써 이분을 대한단 말인가 그것은 보답이라 할 수 없어 선생 자신도 그런 걸 받을 수도 없을 게 고 말이야 자네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제자는 그저 은혜에 감동하고 있으나 은혜에서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장부는 은혜를 말로 갚는 건 아닐세 장노선생이 자네를 구하신 것은 당초 인재를 아끼는 일념에서였네 내가 보기에 옥진소전은 장노선생의 하나밖에 없는 금제옥력으로 아름답고 나이찬 것이 자네하고 좋은 짝이 될 성식푸이 내가 중례를 서서 혼인을 성사시키고 싶은데 어떤가 장노선생을 장인으로 모시며 이분을 행복하게 해드린다면 자연의 은혜에도 보답하게 되고 두루 좋지 않겠는가 장씨 부녀는 이 말을 듣자 저희들의 마음에 쏙 드는지라 은현이 좋아했다 운종은 스승의 말이 이치에 합당하는데다 옥진이 아름답고 어질며 무예 또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다 더군다나 옥진은 그의 은인 중에 은인인 것이다 부모한테 허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자신들의 외아들을 구해준 은인이라 한다면 승낙하지 않을 이치가 없다 그는 옥진과 결혼한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마냥 두근두근해 뭐라고 쉬이 입을 열지 못했다 한편 옥진은 처음부터 운종의 재무에 반해 억척스레 그를 구하자고 주장했고 그들이 이틀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의 댐댐이가 훌륭한 것을 보자 평생을 맡길 만한 사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부친한테 그 의사를 밝혔는데 장노사는 운종이 훌륭한 사내임임은 틀림없으나 워낙 부유한 집안에다 가문해 차이가 커서 결혼했다가 자칫 자신의 딸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소방 맞을 것을 걱정했던 것이다 옥진은 부친이 이처럼 우유부단이 이를 추진하자 앙앙불락하고 있던 참인데 취도이네 갑작스런 말을 듣자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 마음속으로는 기쁘기 한이 없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렸는 대도 운종이 뭐라 응답을 하지 않아 불안해졌다 운종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말인가 어쩌면 저렇게 배운망덕한 사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녀는 원하니 가슴에 뭉클뭉클 일어 살그머니 머리를 들고 운종을 훔쳐보았다 마침 공교롭게도 운종도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자 마치 전기가 부딪힌 양불꽃이 튀며 똑같이 부끄러워 머리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은 동시에 빨갛게 물들었다 취도인은 그런 모습을 보자 둘이 서로 좋아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장노사를 향해 말했다 자 장선생 내 말을 이상히 듣지는 않았겠지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장선생의 한마디 승납 많이 남은 듯 싶은데요 장노사는 처음부터 한마디 하려다가 취도인이 말려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취도인이 대놓고 묻자 그는 즉각 입을 열었다 후배는 10년 전 손을 씻고서 자원사의 승려들을 한번 사귄 연휴로 채원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본래 성도의 그윽하고 아름다운 산수를 사랑해 딴 곳보다 이곳을 택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중들이 그처럼 흉악무도한 줄은 정말 몰랐소이다 금년 봄인가요 모테라는 화상 하나가 나한테 와서 아미파에 간세 첩자라고 몰아붙이며 지통한테 저를 쫓아내라고 우겨댓디타 하지만 지통은 저와는 10년을 사귄 정리가 있고 평소 제가 시의 문 밖 출입을 안는 데다 왕래하는 사람도 없는 것을 알아 직액승인 요일을 보내 걱정하지 말라고 위안까지 하더군요 장노인은 잠시 휘이 여러 사람을 불러본 뒤 다시 말을 계속했다 나는 그때 감사하다고 그들에게 인사는 했지만 때를 보았단 곳으로 옮기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지요 주공자가 우리 채원으로 도망 나왔을 때도 처음엔 공자 자신이 도망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운수 아니냐고 치구했습니다 그러나 따라의 옥진이 끈질기게 그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집을 버리고 떠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주공자의 인품과 학문에 대해선 충분히 간복할 만큼 알 수 있었고 더욱 선배 검엽의 제자까지 되셨으니 우리로서는 어찌 사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 주공자는 부귀한 집안의 자재라 우리같이 공공한 집과 정말 혼인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장내 피차 불편할 것이니 선배께서 그 걸 확실히 확인해 주십시오 취도인은 그 말을 듣자 껄껄 크게 웃더니 운종에게 물었다 하하하 여기엔 아무 외인이 없으니 너는 정정당당한 나마 대장부답게 태도를 밝히거라 마냥마 음에 싫으면 싫다 하고 좋으면 성큼 일어나 장인어른께 인사를 하라고 운종은 우물쭈물하던 태도를 내쳐버리고 냉큼 일어나 장노사에게 세 번 절을 올린 다음 조용히 불렀다 장인어른 이어 그는 사부한테도 감사의 말을 올렸다 취도인이 말했다 이것으로써 일은 모두 끝났네 내 근심 걱정도 없어졌지 자네들 둘은 부부가 되기로 했으니 길을 가면서 오빠 동생으로 부르며 친근히 하고 집에 도착하거든 부모한테 풍명해 빨리 결혼하도 록하게 여기에 건법인문에 대한 책이 있으니 내 앞쪽에 있는 내외공의 신법과 함께 열심히 연마하도록 해라 네 2년 뒤에 너를 집으로 찾아가 다시 검술 비결을 전해주겠다 취도인은 말과 동시에 허리춤에서 낡은 책자 하나를 꺼내 운종에게 주었다 운종은 즉각 무릎을 꿇고 책자를 받아들었다 취도인은 다시 허리에 찼던 검 한 자루를 풀어서 운종에게 주었다 이 검의 이름은 상심으로써 전국시대의 명검이다 머리카락을 불어 스쳐도 토막나고 쇠도 지늘같이 자를 수 있다 그야말로 자유자재한 검이라 내가 몸과 검이 합의 쓴 하지 못할 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다니던 무기였느니라 오늘 이 검을 너희 둘의 약혼을 기념하여 선사할 터인즉 소중히 간직하여 사용하고 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길 바란다 검집이 무척 낡아 보였고 고색이 창현했으나 문양이 정체한 것이 보통검 같아 보이질 않았다 운종은 아주 기뻐 다시 무릎을 꿇고 정중히 받았다 그는 검을 가져다 장인인 장노사에게 보여주었다 장노사는 세상 물정이 환한 사람이라 이 검이 보통 진귀한 물건이 아님을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검을 검집에서 한두 잣쯤 살짝 빼보았다 영롱한 검기가 싸늘이 눈을 찌르고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휩싸는 듯 사람을 압박해 왔다 좋은 거미로다 대단한 보검이야 장노사는 찬사를 연발하고는 옥진이 몸에 지니고 있는 청옥고석을 취도인에게 답례로 증정했다 취도인이 운종에게 다시 말했다 내 성도에 일이 있어 몸을 뺄 수가 없다 너희들의 일은 모두 잘 처리되었으니 그동안 건법에만 정진하기 바란다 그럼 나는 이만 가겠다 말이 끝나고 취도인의 신형이 한번 움직이는가 싶더니 그는 이미 간대없이 사라져버렸다 세 사람은 급히 밖으로 쫓아 나갔다 취도인의 신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저 멀리 햇빛 아래 하얀 점이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세 사람은 이날 밤 객점에서 쉬고 다음날 운종의 집을 향해 일찍 출발했다 한편 지통대사는 운종이 도주한 삼일제 되는 날 장노사 부녀가 갑자기 집을 버리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장노사 부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채원을 일차로 샅샅이 뒤지다 주운종이 담장을 넘어 도망나온 흔적을 발견했다 이로써 장노실 부녀가 주운종을 구해준 것이 확실했다 이때서야 지통대사는 모태의 권고를 들어 그들을 일찍 쫓아버리지 않은 게 영 후회될 뿐이었다 지통은 또 모태가 사람 볼 줄 모른다고 놀릴까봐 기분이 나빴고 그의 권고를 하나는 듣는 셈치고 류의 방비를 엄밀히 하는 한편 몰래 절에 재산을 처리해 다른 곳에 거점을 마련할 준비를 하키 시작했다 희한한 노인 주순은 그날 모태와 싸우다 위기에 몰린 판에 다행히 취도인의 도움으로 위급한 지경을 모면할 수 있었다 모태와 취도인이 성광을 흩뿌리며 어지러이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다섯 줄기의 붉은 검기가 홀연히 날아 들어왔다 이를 보자 취도인은 급히 주순을 껴안고 성도를 향해 바람처럼 날아갔다 주순은 취도인이 그를 붙들고 달려가는 대로 눈을 감고 몸을 맡겼다 휙휙 바람 가르는 소리가 뒷전을 스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성도 성밖에 무우사 근처 은벽한 곳에 도착했다 땅에 내려서자 주순은 즉시 무릎을 꿇고 저를 하며 취도인에게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감사했다 취도인은 주순의 감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숲을 사이에 있는 작은 암자로 걸어 들어갔다 주순은 그의 뒤를 따라갔다 암자 안은 단촐했으나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한가히 논일고 있던 두 도동이 그들을 보자 급히 달려나와 차를 끓여내오는 등 부산을 떨었다 취도인은 주순이 아직 저녁을 들지 않았음을 알고 도동에게 식사와 술을 준비하라 일렀다 두 도동이 물러가자 주순은 또다시 취도인 앞에 엎드려 문화 제자로 거두어 달라 여원했다 취도인은 고개를 마냥 저었다 자네의 신기와 자질로 보면 성취를 이루지 못할 리 없네 그러나 그대는 이미 나이 사십에 동정의 몸도 아닐세 검수를 배우기가 무척 어려워 나를 스승으로 삼아도 헛고생만 할 것이 야 그는 고집불통으로 주순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순이 제3 간청하자 취도인이 말했다 내가 자네를 제자로 거둬들이지 않으려는 것은 아닐세 자네를 제자로 거둘 사람은 따로 있다네 그분은 숭산 1호 동해 3선 가운데 한 사람이지 나보다 훨씬 무공히 고매하신 분이라네 그분은 몸을 보아는 신단도 갖고 있어 그대가 동정의 몸이 아니라도 성취에 걱정이 없을 것이네 주순은 취도인이 이렇게까지 터놓고 이야기하자 더 이상 오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숭산 1호가 누구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몇 번 물어보았지만 취도인은 때가 되면 알게 된다며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지금 미리 알아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주순은 취도인의 운방으로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한데 취도인은 이미 어디로 갔는지 방해 없었다 주순은 급히 도동들을 찾았다 그들의 이름은 송하와 하가였다 주순이 송하에게 물었다 여보게 사부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어제는 총망 중에 그분의 성명을 묻지 못했는데 두 소사형은 사부를 오랫동안 모셨으니 성함을 알겠지 송하가 대답했다 우리 사부께서는 절에 별로 계시지 않는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쯤 오시곤 하죠 이번에 가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분의 성함은요 저희들도 몰라요 다른 분네들이 그 어른을 보고 취도인이라 부르더군요 아마도 술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붙인 이름인가 보아요 매번 오시는 손님마다 취도인 취도인 하는 걸 보아 취도인이 이름이겠죠 그럼 여기는 원래 취도인에 거쳤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벽균함이란 곳으로 오담신리의 대제자 소인대사 가 참선하는 암자랍니다 우리 사부님은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셔서 잠시 와서 머무르시는 거죠 우리가 온지도 이제 겨우 반년밖에 안 돼요 이곳은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선생님이 성도에 혼자 계신다면 여기에 와서 묵으셔도 될 거예요 사부님 말씀이 선생님은 무공이 아주 높다면서요 우리한테 무공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가르쳐 주실래요 주수는 그가 말하는 게 무척 영리해서 이곳에 와서 머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취도인이 그를 이곳에 데려온 것을 보면 그 역시 허락하는 셈이 아닌가 주수는 성도 성안의 객점에 가서 계산을 치르고 암자로 처소를 옮겼다 암자로 숙소를 옮긴 며칠 동안 주수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 두문불출했다 취도인은 한 번 떠난 뒤로 여러 날이 지났건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매일송 하투 도동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락하지는 않았다 주수는 워낙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이야기가 무술에 이르면 슬그머니 말을 흐렸을 때 없는 자랑은 삼갔다 어느 날 아침 주순이 일찍 일어났을 때 가벼운 발뛰딤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다 그는 즉자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송 확 두 도동이 주껌으로 한창 무예를 겨루고 있었다 처음엔 별로 기이할 것도 없고 동작이 무던히도 느린게 서로 초식을 연마하고 있는 듯했다 그 러다가 주순이 부주의로 기침을 한 번 하자 두 도동의 주껌은 점차 빨리 움직였다 그들은 주순이 엿보는 줄 알고 슬슬 본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들의 주껌은 토끼가 뛰고 솔개가 덮치듯 바람처럼 날기 시작했다 육합검 외 고수인 주순으로서도 그들의 신법을 알 수가 없었다 주순이 한참 정신을 쏟고 관망하는 중에 홀연 송하가 파탄을 드러내며 선악전시를 펼쳤다 하가는 이를 놓칠세라 왼손으로 검결을 떨쳐 장사입동 초식을 시전했다 하가는 송하의 가슴을 냅다 찌르며 소리쳤다 쓰러져라 주순이 보기에도 2일초는 송하가 막아내기 극히 힘들었다 위급한 순간 송하는 초식으로 맞대결하지 않고 검으로 막아내는 동시에 땅을 차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연자천원을 전개했다 이어 치 하는 소리와 함께 신흥착도 초식을 써서 아래로 비호처럼 치며 하가의 배우를 급습했다 하가는 머리 뒤편에서 바람소리가 이는 것을 듣자 급히 앞으로 옆으로 뒹굴었다 그는 등을 땅에 대고 전도취팔성검을 펼쳐 송하의 일검을 가까스로 피했다 바로 이 순간 이상한 물체가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아이코 하가는 비명과 함께 이어타정 초식을 써서 옆으로 비스듬히 나라 일곱 자쯤에 공중에 섰다 그의 왼발은 이미 연자 3초수의 수법에 따라 흐르는 구름처럼 나무의 가지에 사뿐히 내려섰다 하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소리쳤다 사형 사형은 부끄럽지도 아무리 못 이긴다 해도 암기를 사용 하다니 송하가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암기를 썼다는 거야 조금 전 공중에 솟았을 때 지나가던 참새들 중 한 마리가 내 검에 맞고 떨어진 거꾸냐 내가 치사하게 암기를 쓸 것 같아 주수는 방에서 나와 땅에 떨어진 암기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과연 죽검에 맞아 죽은 참새였다 그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어린 나이에 이처럼 대단한 무공을 지니고 있다니 상상밖에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쓸데없이 무공을 자랑하다 소년들한테 망신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나뭇가지 위에 있던 하가가 사뿐히 내려와 주순에게 검수를 한번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주순은 지금 이들 두 소년의 신기에 너무나 감탄하고 있는 터여서 이 검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이 끈질기게 졸라대 주순은 그의 절기인 오탄의 화천운로를 한차 레시범으로 보여줬다 송학두 도동은 취도인으로부터 암기를 쓰지 못하도록 엄명을 받고 있었다 주순의 절기를 보자 송하가 입을 열었다 주선생님 저희 스승은 암기 수법은 배우지 말라고 엄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생님의 비법을 배웠다고 사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하하 스승을 속이고 암기 수법을 배우고 쉽다 이거냐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주순은 매일 열심히 도동들에게 자신의 몇 가지 암기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십여일이 지나갔다 문득 주순은 딸 주경훈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 성도로 오겠다던 약속이 생각났다 자신이 이는 벽한 암자에 와 있고 객점에서 아무 정가를 남기지 않았으므로 딸아이가 자기를 못 찾고 허탕을 칠게 걱정이 됐다 더구나 취도인의 말에 의아하면 자기는 머지않아 훌륭한 스승을 만나리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계속 이 암자에 숨어 있다면 하야 피하겠지만 언제 딸이나 스승을 만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는 송학 두도동에게 그런 연휴를 설명하고 내일 미지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성도에 가보기로 했다 만일 한번 나간 지 산 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사고가 난 것일 터이니 두 사람이 알아서 취도인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주순은 정오를 지나 식사를 끝낸 뒤 도동들과 작별하고 벽듀남을 나왔다 그는 성 안으로 가지 않고 성 밖에 청양공 무우사 등 유명한 암자와 절 등을 두루 돌며 어느 곳에 스승이 들고인 이 있나 찾아보았다 망각류에 들러 다리를 쉬며 술을 들기도 했다 이렇게 며칠을 돌아다녔건만 누구 한 사람 만나지 못했다 하루는 그가 머물렀던 객점에 찾아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점소희가 점소희가 대답했다 이틀 전인가요 약 53쯤 되는 거대한 노인과 얼굴이 붉으슬레한 흰 눈썹에 노화상이 당신을 찾던데요 우리는 그날 손님이 하도 서둘러 가시기에 고향으로 돌아간 줄 알고 그분들께 당신 이 떠난 지 오래이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말했었죠 그랬더니 두 분은 아주 실망합디다 그분들은 떠나기 전에 손님이 만약 다시 오면 말을 전해 달라고 당부하더군요 아미파 친구가 백미와 상을 따라 운무산으로 출가하러 갔으니 고향엔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조남이 어떻게 되시느냐 물었더니 도시 대답을 안압디다 그들이 손님의 친구세요 주수는 찾아온 사람이 일형임을 알 수 있었다 헌데 그는 왜 갑자기 출가한다는 것이며 그의 딸 영경은 왜 같이 있지 않는 걸까 그가 자기한테 아미산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못해 그놈이 그곳에서 어정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주수는 뭔가 마음에 탱겨 며칠 있다가 아마산에 가보기로 작심했다 그는 점소위와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누고 객점을 나왔다 거리에 나오자 앞쪽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효 왁자 집권하고 있었다 주수는 가까이 다가서 사람들 등 사이로 머리를 밀고 살펴보았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비쩍 마른 노인이 객점에 돌계단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눈을 꼭 감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킥킥대고 웃거나 욕을 하며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주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야기를 좋아할성 싶은 중년에 사나이가 떠버렸다 저 노인이요 아침 일찍 객점에 왔더랍니다 술과 안주를 실컷 시켜 들더란 거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노인은 저렇게 남루하게 생겨 어디 돈을 갖고 있을 것 같이 보입니까 그래서 혹 먹고 도 망가지나 않을까 하여 주인은 열심히 감시를 했다는 거예요 노인이 술을 먹고 도망갔답니까 그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노인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기에 급히 쫓아가 잡았대요 한데 자칫 실수하여 남루한 옷이 부욱 찢어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호호 그래서요 노인은 벌컥 화를 낼 뿐 아니라 자기는 도망가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잠시 구경하러 밖에 나가는 참이었고 혹 주인이 의심할까 바 보따리를 주점해 놓고 나왔다는 거였어요 주인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보따리가 있었답니다 더구나 그 허름한 보따리에는 은자 외에도 큰 콩 알만한 진주 한 꾸러미가 들어 있더래요 진주알이 무려 108개나 되더라나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노인은 이렇게 화를 내더랍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처럼 귀중한 보따리를 자네 객점에 놓고 나오는데 술을 거져먹고 도망간다고 자네는 모르겠지만 내 이 의복은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다 자네가 내 의복을 찢어 놓았으니 즉시 배상을 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겠다 노인은 그렇게 소리치고 저렇게 죽치고 앉아 있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주인이 의복을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박박 우기는 중이에요 이야기를 듣자 주수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되어 노인을 자세히 보기 위해 앞으로 뚫고 나갔다 노인은 더러웠으며 다해진 신발을 깨어차고 있었다 너덜너덜한 옷 사이로 드러난 노인의 다리는 시커멓고 비썩 말랐는데 그이 옆에는 과연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노인의 옆에 서 있는 주점 주인은 상기된 얼굴로 계속 노인을 설득하느라고 경황이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눈을 꼭 감은 채 아무 대꾸가 없었다 주수는 볼수록 기이한 생각이 들고 차츰 주인이 안 됐다는 동정심이 잃었다 그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거들려는 순간 노인이 눈을 번쩍 뜨고 주순을 노려보았다 자네가 왔군 난 자네가 꼭 올 줄 알았지 주순이 말했다 노인어른 어른께서는 어째서 저들에게 그처럼 화를 내십니까 이 자들이 나를 아주 업신여기잖아 괘씸한 것들이야 자네가 나의 성실한 제자라면 이 녀석들의 방은 떼려고 쓰고 집은 불을 질러버리라고 내 말 알아듣겠나 주순은 노인의 말을 도통 종잡을 수가 없고 무슨 말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이 주순에게 다정히 말을 걸고 그의 의표가 당당한 것을 보자 저 괴짜 노인이 저처럼 훌륭한 제자를 두었기에 그토록 함부로 행동하는구나 해서 모두들 머리를 끄덕였다 객점의 주인은 노인의 말을 듣자 마음이 다급해져 주순에게 변명을 하려 했다 이때 노인은 벌떡 일어나더니 보따리를 옆에 끼며 큰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아주 제때 잘 왔다 여기 일은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나 우리 사도 둘이 공짜로 얻어먹는 놈이란 말을 들어서는 안 될 테니까 집에 불을 지르긴 해도 술값은 먼저 갚아야겠지 자 내 먼저 가마 노인은 말을 끝내자마자 너울러울 춤추듯 걸어가 버렸다 노인의 말씀은 사투리가 섞인데다 굉장히 빠르고 갑작스레 주워 섬기는 바람에 주순은 그의 말을 듣느라고 잠시 멍한 채 서 있었다 노인이 가버리자 주인은 주순이 정말로 불을 지를까 과연 신 좋은 말로 하소연했다 주순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노인의 모습은 사라진 후였다 그는 노인이 있을 때 자신이 제자가 아님을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방화야 않는다 하더라도 음식값은 치러야 할 입장이 되고 말았다 주순으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주순은 수양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13량쯤 되는 은자를 던져주고 급히 사람들을 해치며 노인의 뒤를 쫓았다 거리 두 개를 잽싸게 가로질러 가보았으나 노인의 그림자는 보이지가 않았다 그는 이 거리 저 거리를 빙빙 돌며 찾아 헤매다 망각루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망각루를 바라보자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냈다 우선 음식점에 올라가 술과 밥으로 배나 채우고 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순이 터덜터덜 누각을 오르자 그를 잘 아는 점원인 유대가 호들갑스럽게 맞아들였다 아이쿠 드디어 주나으리께서 오셨군요 이리로 앉으시지요 유대가 안내한 탁상에는 술과 음식이 수북이 차려져 있고 젓가락 두 벌이 놓여 있었다 그 중 절반은 누군가가 들어 안주가 너저분이 흩어져 있었는데 나머지 반은 깨끗이 남아 있었다 주순은 유대가 잘못 안내한 것으로 생각했다 여보게 여기는 다른 분이 아직 들다 말하꾼 그래 다른 자리로 앉게 해주게나 아닙니다 여기는 나으리를 위해 남겨놓은 자린걸이요 그 무슨 말인가 나를 위해 남겨놓았다니 나으리의 스승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뭐야 주순은 조금 전에 이리 생각나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누가 나의 스승이란 말인가 유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꾸했다 그 공상스럽게 생긴 노인 말입지요 주 나으리 천천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이 식사를 끝낸 직후였는데요 누군가가 전의 주덕은요 한 노인이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이상스레 떼를 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거 참 구경거리다 싶어 달려가 보았습죠 그때 마침 나으리께서 그 노인을 대신해 술값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저희 술집에 돌아와 보니 그 노인이 여기서 음식을 잔뜩 시켜서 신나게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마침 식사를 제대로 못했노라며 나으리와 함께 다시 식사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유대는 잠시 목청을 가다듬고 두 눈을 기룩거리며 다시 계속했다 그 양반은 참 빨리도 잡수십디다 이 절반을 글쎄 눈 깜짝할 사이에 들더군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머지는 사랑하는 제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바로 나으리를 말하는 것죠 사실 그 노인이 시킨 이 음식들은 또 평소 당신이 즐기던 것들이라 아하 이 스승과 주나으리는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다 들자 나으리께서 아직도 안 온다고 중얼중얼 하시더니 일이 있어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가버렸습니다 그분 말씀이 자운사의 갈터이니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라더군요 우리야 뭐 나으리께서 방금 아까 술값을 치르는 것을 보았고 그분을 공경히 대하는 거슬목도한 터이라 그런가 보다 했지요 뭐 잘못된 거라도 있습니까 주수는 이야기를 다 듣자 화도 나고 우습기도 했다 저먼과 뭐라고 말싸움할 이유도 없는지라 술과 안주를 배워오라고 시켜 한바탕 실컷 마시고 먹었다 술을 두어잔 꿀꺽꿀꺽 마시고 생각하니 두고두고 화가 났다 이런 젠장 내가 강호를 넘나든지 수년에 이런 수모는 난생 처음이다 무엇이 어째 실컷 커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나의 스승이라 바로 이때 쿵쾅쿵쾅 하며 거대한 몸집의 남자가 계단을 으스러뜨릴 듯 밟으며 올라왔다 거하는 붉은 얼굴에 누런 수염표 곰머리 고리눈을 지녔고 푸른 옷을 걸치고 있었다 주고가 즉시 달려가 자리를 안내하려 했으나 거하는 그를 밀치고 쓱 좌중을 훑어보았다 눈길 이 주순과 마주치자 성큼성큼 다가와서 우렁우렁한 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바로 준호삼이란 사람이오 주순은 상대방이 워낙 거칠게 나오자 놀란 나머지 술잔을 내동댕이치고 휘이 몸을 날려 길쪽 창가로 날아갔다 그는 언제라도 창 밖으로 도망칠 태세를 갖추고 입을 열었다 내가 바로 준호삼이오 나와 당신은 난생 처음 만나는가 본데 왜 나를 찼소 거하는 껄껄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히야하 당신이 비호같이 난다는 그 노인 말씀이 맞긴 맞군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건 아니올시타 이리로 내려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려 주순은 거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비록 덩치가 크고 거칠게 생겼지만 얼굴에는 전기가 흐르고 아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주순은 창에서 뛰어내려 다시 자리에 앉았다 거하니 물었다 술과 음식을 다 드셨습니까 주순은 먹을 만큼 먹었으나 거하니 음식을 원하는가 싶어 이렇게 대꾸했다 나는 이제 실컷 먹었습니다 그대가 원하신다면 술과 안주를 더 가져오라 하겠소 그리고 나서 주순이 이어 상대방의 이름과 출신 따위를 물어보려는 참인데 거하는 벌떡 일어나 허리충에서 은자 한 양을 꺼내 탁자에 던져놓았다 스스로 술값을 치른 것이다 주순이 이를 사양하려 하자 거하는 주순의 곁으로 다가와 갑자기 그의 팔을 잡아 당겨 등에 번쩍 업어버렸다 주순은 아무 방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엉겋결에 그만 당하고 만 것이었다 거하는 주순을 등에다 업자마자 번개같이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거한의 동작은 그야말로 계속 무비했다 주순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두 손에 맹문이 지핀 바람에 손 하나 까딱해 보지 못하고 홈짝없이 등에 업혀 끌려갈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주루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과 안이 나타나고 주순이 비호같이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만 보고도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남자가 번개같이 주순을 등에 들쳐 업고 사라지는 것을 보자 떠들썩하게 말 이만았다 그들은 주순이 틀림없는 기적이며 그 거하는 공간이니 기적을 잡아간 공간은 틀림없이 큰 상을 받으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시끌뻑적한 중에도 냉정한 사람이 있었다 주순의 자리에서 가까운 탁자에 앉아있던 문사차림에 수사가 두어번 냉소를 흘리고는 총총히 술값을 치르고 누각을 내려갔다 거한의 등짝에 업혀 끌려가는 주순은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수십 년 강호를 넘나든 이래 이처럼 골탕을 먹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허망하게 붙들려 큰 거리로 떼매어져 가다니 실로 기가 찰노릇이었다 몸은 이미 여러 군데 혈도가 찍혀 꼼짝할 수 없었으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이나 떼록 걸리며 어디로 데려가는지 익혀두는 것 뿐이었다 그가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이 거한은 비호처럼 달려 성 밖으로 나갔다 주순이 보니 거한은 자 운사로 가는 큰 길을 달려가고 있었다 주순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어이쿠 이것 좋지 않구나 이 녀석이 혹 자운사의 일당이 아닐까 자운사 압수풀에 다다르자 거한은 주순을 땅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주순을 바라보며 능글맞게 웃었다 주순은 속으로 부하가 부글부글 끓었으나 맹물이 찍혀 꼼짝할 수가 없었으므로 상대방의 눈치만 살폈다 거한은 여전히 희죽될 뿐 별말이 없는데 악에 또한 없는 것 같았다 주순이 왜 자꾸 웃어대느냐 모르려는 순간 흰빛이 번쩍하는 동시에 그들 앞에 18구 세의문 생수사 하나가 버티어 섰다 하얀 비단옷을 걸친 청소한 몸매의 청년이었다 그가 어느결에 손을 썼는지 주순을 들쳐 매고 왔던 거하는 혈도가 찍혀 땅바닥에 쓰러진 채 눈만 멀뚱이 뜨고 있었다 청년이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멍텅구리 같은 놈아 너 따위가 뭐라고 그 썩음 썩음한 계단을 그처럼 쿵쾅거리고 올라와 올라와 어 러싱네 술잔에다 먼지를 잔뜩 털어 넣는 거야 그리고 상대가 준비하지 않은 틈을 타서 악랄하게 붕근차 골법을 시전해 사람을 떼매오다니 이봐 그대는 염치도 없는 사람인가 무슨 재주가 있는지 어디 한번 펼쳐보라고 거하는 청년의 호통소리를 들으며 두 눈만 뻔뻑거렸다 주순을 애타게 쳐다보는 폼새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태도였다 주순은 거하니 콩알만한 땀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보자 청년의 전열수법이 동문공부로 보통 악랄한 수단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조금만 더 저렇게 놓아둔다면 피리 내상을 입을 것 같았다 거하는 주순을 한때 농락하긴 했어도 의표가 당당하고 무예가 어지간했으며 주순한테 한 행위 역시 뭔가 곡절이 있을 것 같았다 거하니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주순은 참지 못하고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이 사람이 좀 거칠기는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소 젊은 영웅께서는 그의 혈도를 풀어주시 구려 주순이 극진히 권했건만 청년은 아무 대꾸가 없었다 주순은 청년이 자존심이 강의 마음속에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는가 싶어 다시 권할 요령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한데 청년은 과한과 마찬가지로 눈동자가 고정된 채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어 이 청년은 또 언제 혈도가 찍혔을까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청년의 혈도를 찍힌 모습은 과한과는 또 달라서 주순이 풀어줄 수 있는 수법이 아니었다 주순은 내외공이 상승해 경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하 차하는 순간 과한에게 수모를 당하긴 했어도 보통의 전열수법은 능이 풀 수가 있었다 그는 과한의 옆으로 다가가 그이 어깨 밑을 툭 한 번 쳤다 과한은 혈도가 풀리자 주순을 향해 고개를 끄덕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과한은 멍하니 서 있는 청년을 보자 화가 불끈 치솟는지 대번에 발길질로 세차게 후려 차려고 했다 놀란 주순이 급히 막으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과한은 외공이 워낙 심후에서 그의 이 일격은 수백근에 힘이 실려 있으므로 얻어맞는 즉시 뼈마디가 부러질 판이었다 청년은 혈도가 지켜 꼼짝할 수 없었으므로 눈을 멀쩡히 뜨고 얻어맞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 청년 옆에 노인 하나가 번개처럼 나타났다 그는 힘 하나 안 들이고 과한의 발길질을 슬쩍 받아 넘겼다 과한은 노인을 보자 소리를 버럭 질렀다 영감님은 나더러 주가를 짊어지고 오라더니 그새 어딜 가시였소 내 이 꼬맹이한테 잘못 걸려 한바탕 크게 수모를 당했단 말입니다 영감님은 잠깐 비켜요 내 발길질 한대로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노인이 엄숙이 나무랏다 자넨 창피하지도 않나 저리 비키라고 저 녀석이 저 녀석이 너무 으스대서 내가 제압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자네는 큰 코 다쳤을 걸 그 노인은 바로 주순으로 하여금 술값을 내게 했었고 그의 사부라고 둘러대며 술과 음식을 마음대로 퍼먹은 괴인이었다 노인의 행동을 보니 이제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었다 주순은 급히 그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사부님 제자 주순이 인사를 드리옵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자넨 내가 자기를 속여 술을 떼사 먹었다고 투덜대진 않았나 으하타하 자아 급할 건 없으니 이 청년을 구하고 보세 노인은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찼다 혈도가 풀린 청년은 만면에 부끄러움을 가득띠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단검을 쏘아 냈다 얍 그러나 노인은 여유만만하게 껄끄대며 웃었다 이 녀석 그래도 호락호락 당하진 않겠다는 거냐 노인은 손을 번쩍 올려 선광처럼 날아오는 단검을 움켜잡았다 단검은 살아있는 뱀처럼 노인의 주먹 안에서 부르르 마치 금방이라도 아기에서 빠져나 갈 듯한 모양이었다 청년은 노인이 단검을 손쉽게 제압하는 것을 보자 실망하여 한숨을 푹 쉬었다 청년은 이내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인은 내 혈도도 찍고 당검까지 빼앗아 가졌으면 됐지 왜 이다지도 괴롭히는 거요 흥 처음 만난 주제에 그렇게 악랄한 독수를 펼치고는 안 되니까 그냥 가겠다 이거냐 너희 스승인 이원화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청년은 노인의 말을 듣자 파르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과연 이 노인은 생각대로 보통 사연이 있는 분이 아닌 것이었다 청년은 대번에 기가 죽어 부드럽게 말했다 이 후배는 연루하신 어른께서 몰래 혈도를 찍고 사람들 앞에서 숭호를 주시기에 잠시 화가 나뒀습니다 멍청한 놈이 일시에 붕기를 못 참아 당검을 꺼내 싸우나 어른의 터럭 하나모 건드린 우둔함을 보아 용서해 주십시오 가사께서는 만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하셨으 나 욱하는 성리에 그만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손에 쥔 당검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좋다 좋아 자네가 처음 한 짓이라니 내 용서를 해 주지 그러나 벌로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한 가지 해내야 하네 나는 이번이 두 번째 하산인데 옛날 부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은퇴해서 한 사람도 없고 또 자네같이 핑핑하게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거든 그래 젊은이는 늘 이를 상쾌하게 처리한단 말씀이야 노인은 빼앗았던 당검을 청년에게 되돌려 주었다 청년이 급히 응답했다 노선배 어른의 짓이라면 가사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황끓는 물타는 불 속 어디든 죽음을 무릅쓰고 시행해 올리겠습니다 노인은 기분이 좋아 희죽희죽 웃으며 청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청년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듣는 채 했다 이때 주순은 자기를 짊어지고 온 사나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거아는 일전에 주순이 처음 모태를 만났을 때 구해준 여인의 남편인 육지금융 위청이었다 위청은 돌아오는 즉시 아내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노기가 탱천해 줄곧 모태와 주순을 찾아다녔다 한 사람한테는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한 사람한테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다 며칠이 지나도 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판인데 마침 이 노인을 만난 것이었다 노인은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그를 한참 놀리다가 주순이 망각류에서 술을 들고 있노라 알려주었다 그러나 여복의 자네가 아무리 호의를 보인다 해도 그는 자네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야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 녀석은 사소한 은혜 보답 따위엔 관심이 없거든 내가 그 녀석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노인은 위청에게 궁근착골법을 가르쳐주며 주순을 들차매고 이 숲속으로 오라고 일렀다 본래 약간 우둔한 위청은 노인의 말대로 시행한 것이다 자초지종을 들은 주순은 위청의 아둔함에 어이가 없었다 마침 노인과 청년의 밀담이 끝났으며 로주순은 청년과 함께 노인의 성함을 물었다 노오르신께서는 존성 대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이 청년에게 대답했다 너는 산에 돌아가거든 사부한테 숭산소실의 백노인을 만났다 전하거라 그러면 너희 사고는 즉시 알 것이다 청년은 노인의 말을 듣자 급히 무릎을 꿇고 절했다 노오르신께서는 50년 전 강호에서 명성을 날리시던 신행묘영 추운수 어른이시군요 동해 3선의 한 분이시며 숭산 1호 외에 한 분이신 백노검 미협이신 이 후배는 눈은 있어 도태산을 몰라배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지그시 웃으며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주순은 취도이네 말이 생각나서 재차 무릎을 꿇고 제자로 거두어줄 것을 간청했다 노인이 웃었다 너는 만나는 사람마다 스승으로 성기겠다 하니 사람들이 죄다 비웃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이 노부는 성질이 독특해서 사람들이 싫다 하면 좋아하고 필요 없다 하면 필요하다 하는 양반이다 하나 내 이미 두 번이나 너를 보고 오라이건을 오려하지 않았으니 지금은 제자로 거둬들일 수 없다 주순이 허둥대며 변명했다 사부어른께서는 제자를 놀리셔도 너무 하십니다 이 미련한 놈이 어찌 스승의 현묘한 암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이 제자의 고심하는 모습을 굽어살피소서 주순은 말과 함께 이 말을 땅에 계속 부딪혔다 노인은 주순의 간절한 태도를 보자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내 잔을 한 번 놀려보았지 너의 가련한 모습을 보니 제자로 거두어 주겠다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떤가 조건을 지킬 수 있겠나 제자는 어르신네께서 거두어만 주신다면 은혜가 태상과 각건을 어느 명령이라고 듣지 않겠습니까 내 천성이 술을 좋아한다네 그러나 돈이 없다 이걸세 그렇다고 이 나이에 취도인처럼 훔쳐서 술을 마실 수야 있겠는가 너는 아침 저녁으로 새동이의 술값을 치를 수 있겠느냐 그제서야 주순은 노인이 농담을 하는 줄 짐작하고 공경스레 그의 옆에 실입했었다 노인은 청년의 신세에 대해 물었다 그는 염선 이원하의 득의 제자로서 이름이 손남 이었다 이원하의 제자란 말이 나오자 주순은 조연하의 소식에 대해 물었다 그는 현재 열심히 무공을 연마 중이라 앞으로 3년이 있어야 하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남이 대답했다 주순은 그가 평안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무척 기뻐했다 손남은 항상 하얀 옷을 즐겨 입은 탓에 강호에 나온 지 2년이 안 되었지만 벌써 백협 2일 난 칭호를 얻고 있었다 이들이 한창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호련 숲 속에서 괴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노 선배 누가 술을 훔쳐 먹었다는 거요 그들 모두 깜짝 놀라 바라보니 등의 주홍색 호로병을 짊어진 도인이 한 여인과 함께 서서히 걸어 나왔다 위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가 유명한 검선인 취도인이란 것을 즉각 알 수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검정 옷을 입은 여인을 힐끈 살펴보던 주순은 펄쩍 뛸 듯이 놀랐다 그녀는 다름아닌 그의 딸 주경훈이었던 것이다 주경훈은 쪼르르 달려와 주순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법보를 재련하느라 하산이 늦어 이제야 오게 됐는데 도중에 허사백을 만나 아버지가 백로검협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아 따라온 것이었다 주순은 그녀를 추운 수 등 여러 사람에게 소개시켰다 인사가 끝나자 취도인이 입을 열었다 오늘 영웅 관객들이 여기 모였으니 저 대머리 일당들과 한바탕 고아를 가릴 수 있게 되었군글래 사실 주순도 사부와 취도인 등이 여기 함께 모인 게 우연은 아닌 듯했다 어쩌면 자훈사를 복멸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주순이 말했다 자훈사는 준비가 없겠습니까 취도인이 대답했다 듣자니 방장지통이 서장에 채약하러 가는 진란편에 온심묘 방장 분면불 유덕 비천야차 마각 등을 초청했다네 마각이라는 자는 별 대단할 게 없지만 분면불 유덕은 오독추원홍 운사를 연성에 무시못할 존재지 우리 같은 선배들이야 두려워할 바 없지만 여러 소형제들은 당해내기 어려울걸 그러니 한시바삐 손을 쓰는 게 상책일이라 저들의 원명이 온 뒤에 소구를 공격해 부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군 노선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추운수는 대꾸를 하지 않고 손가락을 헤며 중얼거렸다 안 되겠는데 안 되겠어 저들의 소구를 쳐야 할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는걸 악의 무리를 완전히 소탕하자면 물은 인내를 가져야겠어 저들의 구원병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하나하나 일망타진해야 세상 사람들이 해악을 없애는 거 아니겠나 저들이 몇 안된다 해도 지금 묘를 공격하기엔 우리의 수요가 너무 적구먼 주순이 되물었다 저희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으흠 저들 문화의 삿대금 강의나 모태만 해도 비록 좌도 방문이지만 10분 위험한 인물들이라네 우리 쪽의 위청과 주순은 검수를 모르고 손남과 주경우는 좀 안다 해도 모태 수준에 불과하지 내 일전에 노상에서 손남의 사부 이호자를 만나 몇몇 친구들을 초청해 오도록 부탁하였다 그들과 매달 정월 초하루 벽균함에서 만나기로 했으며 그때 자운사를 칠 방책을 정하도록 하세 취도인이 말했다 선배의 말씀이 적합할 듯합니다 한대 길에서 만나 같이 온 주경훈이 동정을 볼 겸 정탐하자고 조르니 어찌합니까 추운수가 응답했다 옛날 고행듯하가 나한테 이야기한 바가 있네 우리 문파가 크게 흥성하는 것은 모두 이윤에 달렸다고 했지 그 이윤 가운데 이룬이 구하산에서 수련하고 있고 여기 경훈소저가 이처럼 정진했으니 정말 기쁘구려 정탐하러 가는 것은 좋지만 취도인 그대는 정체를 드러내지 말고 암암리에 경훈을 도와 적을 쓰러뜨린 다음 즉시 돌아오도록 하시오 요승지통은 우리들이 내년에 대거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테니 괜히 건드려서 그의 죽은 사부 친구들을 불러내거나 하여 법석을 떨까 걱정이오 추운수는 말을 마치자마자 즉시 주순 위청 손남과 함께 취도인과 작별했다 주순은 딸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금방 헤어지게 되자 마냥 서운해서 십살이 자리를 뜨지 못했다 추운 수가 나무랐다 여자처럼 정이 그렇게 깊어서야 어찌 검엽이 될 수 있겠느냐 딸아이는 지금 자운사에 가더라도 도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고 너희 부녀는 내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 가서 터놓고 이야기해도 늦지 안 찼느냐 주순은 딸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다 미인 쟁탈전 자운사의 흉승지통은 이 한두 달 동안 분접아 장량의 실종 주운종에 탈주 장사 부녀의 행방불명 등 연속되는 사건으로 심사가 좋지 못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에 불암마저 심화돼 있었다 그러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태는 자기 복수심에만 열정을 태워 두세 번이나 주순을 찾으러 나가다 지통의 재질을 받곤 했다 복수에 안 따라는 모태는 지통이 겁장이라고 투덜댔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는 보이지 않게 간격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저녁 참선 때 나무를 구경하다 지통의 총이로 이내 큰 오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원래 지통은 그의 사부와 마찬가지로 황흥하고 휴학해 매년 두 차례씩 문화의 사태근강을 이유성에 파견해서 미모의 여자들을 사오거나 강탈해와 음탕하게 즐기곤 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새 여자를 좋아했으므로 새로 강탈해온 여자들은 아무리 지조가 굳다 해도 죽지 않는 한 수청을 들어야 했다 그렇게 한 1년을 즐기면 이내 실증이 나서 그 여자를 무녀로 충당해버리고 또 새 여자를 찾곤 했다 3년 전 지통은 절 안에 침입한 여자 도적 하나를 사로잡은 적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양화였는데 고드랍고 섬세하기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고 구슬피 애거라는 품이 나 교태어린 동작이 유별나 보였다 갑자기 음심이 발동한 지통은 방장 자격으로 그녀를 먼저 차치하기로 했다 한데 그 여자는 피부만 희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음탕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여서 남자 홀리는 수법이 천하의 일품이었다 그렇게 많은 여자를 겪은 지통으로서도 이처럼 춘풍이 넘실 때는 여자는 처음이라 단박에 총애를 주고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 사부 못지않게 음탕한 중들은 이 안에 다 들어왔던 만두가 사부의 변덕으로 사라지자 무척 서운했으나 참아 뭐라 불평은 하지 못했다 이로부터 지통은 절 안에 미인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게 되었다 모태가 묘에 처음 온 날 지통은 아미검 협들과의 복수 문제가 워낙 급한 판이라 모태와 그의 사부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일 생각에 그 미끼로서 양화를 모태에게 주어 인심을 사기로 했다 그런 사연을 모르는 양화는 어찌해서 지통이 자기를 버렸는지 몰라 앙앙불락하며 모태에게로 갔다 모태는 양화를 얻자 무슨 기이한 보배를 얻은 양 귀히 여기고 감격해 맞이 않았다 한편 지통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즐겨봤으나 마치 모래를 심는 것 같아 양화를 괜히 양보했다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태가 묘에 없을 때를 튼타 몰래 양화를 즐기곤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뒤바뀌어도 한참 바뀐 꼴이었다 양화 또한 묘녀 중에 묘녀라 지통과 관계를 하면 더욱 울부짖고 감창에 극을 더해 남자의 간장을 녹이는 한편 그를 떠나보낼 수 없는 듯 하염없이 울곤 했다 양화의 진맛을 다시 확인한 지통은 이우성에서 미녀를 데려와 양화와 대바꾸기로 작심했다 하나 똑같은 맛을 본 모태가 즐거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지금 지통에 신세를 지고 있는 터라 모어라 단호히 거절은 못했지만 우물우물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삼박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그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둘은 각자 기분 나쁜 대목이 있었으나 눌러 참고 발작하거나 상대를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들은 돌아가며 하루씩 양화를 차지하기로 했다 말썽이 난 그날은 모태가 양화와 즐기는 날이었다 모태는 구원병이 오기 전에 경망하게 밖에 나가지 말라는 지통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날 낮 성도로 나가 주순을 찾기로 했다 모태는 겁장이 지통 몰래 성 안에 들어가서 주순의 소식을 탐문해야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수 주순의 행적을 알아내는 대신 모태는 관화가 채화음적을 처치해서 곧 매장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 이 채화음적을 혹시 도당들이 알고 탈취하러 올 것이 두려워 미리 관화해서 사형을 집행한 다음 지방관리에 넘겨 성받게다 곧 매장에 버린다는 것이었다 모태는 귀여워하던 제자가 실종된 뒤 걱정과 근심이 되던 차에 이 말을 듣자 혹 장량이 아닌가 하여 귀가 총긋했다 소식을 좀 더 캐어본 즉 범인은 아무 연고자가 없어 지방관리가 곧 성밖에 매장할 것이라 했다 이때가 정호였다 따라서 점심식사를 끝낸 직후 매장대 개 뻔했다 모태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사람들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신을 덮은 거적을 슬쩍 들춰보았다 다음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시신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장량이 아닌가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두 다리는 무릎 아래쪽에서 잘라져 있어 모습이 처참하게 짝이 없었다 죽일 놈들 모태는 자신도 모르게 저주의 말을 시법에 탔다 범인의 신분을 밝힌 명패가 아직도 시신에 매여있었다 채화대도 장량을 여기 참아 놀아 모태는 순간 아득하니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현아의 사람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장량의 적수는 되지 못한다 필히 능력 있는 고수가 장량을 상대했으리라 그토록 다정했던 사제지간의 정리를 생각하자 생각할수록 상심이 되었다 그는 묘에 돌아가지 통과 상의에서 원수가 누군지 꼭 찾아내리라 마음을 굳게 다졌다 마침 이때 식사를 끝내고 나오던 지방관리가 모태를 발견했다 엄청나게 몸집이 큰 화상이 거적대기를 들치고 시신을 살피는 모습은 여간 의심스러운 게 아니었다 거기 있는 화상은 뭘 하시는 거요 모태는 관리와 말썽을 내고 싶지 않았다 소승은 자운사의 중올시다 출가인은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바 이런 처참한 광경은 차마 그냥 볼 수 없구려 내 약간의 은자를 드릴 테니 관이라도 사서 잘념을 해 묻어주시구려 모태는 20여량의 은자와 술값으로 약간을 보태 관리에게 쥐어주었다 원래 자운사는 성도에서 이름이 자자하고 관부에서도 심히 존경하는 터라 황차 작은 지방의 관리가 작으나마 뇌물까지 받고 보니 허술이 대할 수가 없었다 스님은 과연 불가해 생굴이십니다 저희가 장사를 잘 지내죠 모태는 관리들이 관을 사다가 여물 하고 땅에 정중히 묻는 것을 확인하고 봉분을 할 때는 아내를 잃은 사람처럼 슬피 곳까지 했다 관리들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중이구나 쉽긴 해도 이미 뇌물까지 받은 지라 오직 자운사의 고승으로 은근히 대하는 것이었다 이리 다 끝나는 것을 보자 모태는 섭섭치 않게 다섯량의 은자를 더 주고 그곳을 떠났다 그가 이처럼 장량의 장사를 지낼 때 주순은 망강로에서 위청의 등에 엎혀 숲속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주순과 위청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뻘뻘 웃을 때 모태는 절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그러니 드디어 두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끼는 제자의 참사를 본 모태는 슬프고 한스러운 나머지 급히 절에 돌아가 지통과 의논할 생각밖에 없었다 숲가에 이르렀을 때 모태는 숲속이 짙은 안개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벌써 저녁놀이 지고 있어 참 멋있는 해걸음이구나 하고 그는 찬탄을 할 뿐 별 의심을 갖지 않았다 하나 일몰 풍경치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는 아무리 저녁놀의 경치가 좋다 하더라도 이다지 아름다운 안개가 있을까 하고 순간 의심이 일었다 즉게 안개가 깔린 숲의 수십 장 밖은 하늘이 청청할 정도로 막디 맑은 게 아닌가 그것 참 이상하다 숲속에 무슨 봉울이 있어 전기를 발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도중에 모태는 이미 절 앞에 당도했으므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선방과 곁방을 휘휘 돌며 급히 지통을 찾았다 지통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때 마침 지객승 요일을 만났다 지통대사는 어디 계신가 방금 전에 후전에서 배웠습니다 아마 스님을 찾으시러 간 모양이던데요 모태는 마저 응답도 않고 후전으로 달려갔다 이 후전에는 두 개의 선방이 있었는데 바로 모태의 숙소였다 그가 자신의 숙소 창 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모태는 깜짝 놀라 주춤 멈추었다 뒤를 기울여 들어보니 영락없는 운후의 소리다 이런 빌어먹을 모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창살 틈으로 슬금하니 들여다보았다 순간 숨이 쾅 막히고 가슴은 금방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의 유일한 애인이오 지통과 공유하는 여인 양화가 실월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하얀 알몸뚱이로 선방의 침상에 누워있고 지통은 그 위에 덮쳐 한창 성의를 즐기고 있었다 지통은 전륜한 정력을 맘껏 힘껏 펼쳐내고 있었다 점차 맹렬해지는 격동은 갈수록 긴밀해져 거친 숨소리와 은근한 미러로 환상에 극치를 다하고 있었다 모태는 왈칵 달려들어 지통에게 약속불리행을 준절히 꾸지지려 했다 원래 오늘은 모태의 차례였으므로 지통은 지금 신성한 승력끼리에 약속을 크게 어기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니 저 양화는 사실 지통의 여인이 아니었던가 그가 선심을 써서 하루 번갈 아가며 향려하기로 한 것이고 한 번쯤 양보한들 나쁠 것도 없다 더구나 현재는 지통의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라 그의 체면도 생각해줘야 할 일이다 또 양화의 입장으로서는 지통이 흉맹이 되들때는 힘으로써 반항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녀를 나무랄 수도 없었다 오히려 오늘같이 두 사람이 춘정을 나누는 업기 어려운 기회를 얻었으니 저들 이 뭐라 하며 즐기는지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을 성 싶었다 양화가 진정으로 자기를 좋아하는지 어쩐지를 살필 저로의 기회 아닌가 모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한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한마디 듣자마자 모태는 분통이 터져 그만 앞이 아득하고 기절할 것만 같았다 원래 양화란 여자는 천생이 음녀인데다 원사가 간특해 누구에게든 듣기 좋은 말을 조잘떼곤 했다 그렇다고 속마음이 없는 건 아니겠으나 당장 필요하다면 아무 말이건 엮어내는 여자였다 여자였다 두 사람의 정렬이 약간 시들 때쯤 되자 지통이 은근하게 양화한테 속삭였다 이 귀여운 거다 어떠냐 그 녀석과 나 둘 중 누가 나으냐 모태는 창밖에서 이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나서 귀를 기울였다 그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었으니 지통보다 낫다고 하진 않더라도 어지간히 적당히 말하겠지 그러나 양화의 앵두 같은 입술에서는 엉뚱한 말이 쏟아졌다 아이고 스님도 하필이면 그 배라 먹을 놈 이야기를 하세요 스님은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 늑대 같은 놈에게 내주셨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셨어 그리고 또 생 강나니까 하루 걸러 저를 찾으시고 남의 여자 훔치는 것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난 그 놈하고 잘 때마다 이가 갈리고 분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새벽까지 지샌답니다 모태는 그녀의 뱀 같은 입놀림에 숨이 막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며 금세라도 폭발할 듯이 전신이 부르르 떨렸다 요녀의 사갈 같은 말소리가 계속 새어 나왔다 자기 그놈의 털이 숭숭하게 돋은 물통 같은 다리와 물소같이 무거운 몸뚱이를 생각해 봐요 난 그 놈한테 눌릴 때마다 숨을 쉴 수도 없을 지경이라구요 늑대 같은 놈의 몸이 닿을 때마다 바늘에 쿡쿡 찔리는 것 같구요 무슨 놈의 손이 그 모양인지 손가락이 두 개나 잘려 있어서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 죽겠다구요 그 놈의 말인즉슨 어렸을 때 부스럼이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난 뭐 무예를 조금도 모르는 줄 알아봐요 그건 틀림없이 칼에 잘린 거라구요 그래도 쓸모가 이슬놈이니 당분간은 잘 대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참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 그 놈은요 별로 재주도 없고 허풍만 생 것 같아요 그 놈이 어지간한 적과 싸우는 꼴을 봤으면 쉽지만 보지 못해 갑갑해 죽겠어요 실력이 신통치 안으면 당장 쪼다버려서 스님이 이처럼 서방질하듯 고가운 짓을 안해도 되잖아요 그녀는 지통에게 아부하느라 신나게 주워 섬기고 있었지만 정작 모태가 엿듣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지통도 사실 크게 실수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모태가 주순을 찾으러 갔다 해도 열흘이나 한 달 이 걸리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여하튼 두 사람이 신나게 모태를 깨 같은 놈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의 장본인인 모태는 불같이 화가 끓어오른 나머지 드디어 폭발하고야 말았다 그는 더 이상 생각이고 자시고 없이 소리를 꽥 지르며 방으로 달려들었다 야 이게 같은 요구야 외침과 동시 모태는 누런 빛을 바라며 양화를 향해 날아갔다 양화는 벼락 맞은 듯 놀라 비명을 질렀다 어마나 사부님 사람 살려요 지통은 너무나 회밖에 왔으므로 창졸간에 손발을 허우적대며 양화를 겨드랑이에 떼어차고 좌우로 정신없이 피했다 모태는 양화를 죽일 결심이라 적응 껌을 떼어들고 매섭게 피밖에 들어갔다 지통으로서는 다행히도 선방이 워낙 커서 맨몸이나마 이리저리 피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 해도 절의 방장대사인 지통이 발가벗은 채 역시 홀딱벗은 계집을 깨어차고 허둥대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꼬락선이는 정날로 채통이 안 서는 일이었다 지통은 경신공부가 워낙 능숙해 나르는 새처럼 헐헐 피해 양화의 목숨을 살려내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양화의 목숨은 커녕 자신도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하나 여자를 끼고 육박전을 벌이자니 기력도 달리고 여러 차례 위험한 경지에 몰렸다 한창 위험할 때 창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부께서는 어째서 검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말이 끝난과 함께 하얀 선광이 방 안으로 쏘아 들어오며 모태의 검광을 맞받아 쳤다 지통은 모태의 돌연한 급습을 받자 도호를 배반하고 사통했다는 죄책감으로 부끄러움에 휩싸여 있었고 한편으론 위급천만의 양화를 구해 주느라 너무 당황해 검을 쓸 생각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한마디 깨우침을 받자 갑자기 힘을 얻은 듯 날아온 검을 꺼머쥐고 비호처럼 후려쳤다 세가닥 검광이 모태의 검에 부딪혀갔다 양화는 이 기회를 틈타 옷가지 하나를 집어 허둥지둥 걸치고는 옆방으로 도망쳤다 모태는 호련적이 하나 더 생기자 깜짝 놀라 뛰어들어온 사람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는 다름 아닌 직액승 요일이었다 요일은 김요한 손님을 맞아 잠시 기다리게 한 뒤 방장 지통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후전에 달려왔었다 그때 마침 양화의 외침소리가 들림으로 요일은 그녀와 지통이 크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원래 사부의 음탕한 행시를 싫어하는 요일은 저들의 싸움에 끼어들기가 싫어 돌아갔다가 다시 오기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이때 사나이의 대가릴성이 들리고 검을 휘두르는 소리가 무섭게 울리는 것이었다 요일이 깜짝 놀라 선방 안을 들여다보니 모태가 사납게 검광을 뿌리고 있고 사부와 양화는 가 관임 몰골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느라 낭패한 꼴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스승은 검을 쓸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게 이상했다 더구나 모태는 모두 다 죽일 듯 만면에 흉포한 기색을 띄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어 위험천만에 정세로 돌입하고 있었다 스승의 음탕함을 싫어하긴 했어도 역시 사죄해 정리는 두터운 것이라 요일은 검을 발출하며 큰소리로 스승을 깨우쳐 준 것 이다 모태는 상대가 검을 빼어들자 이젠 2판 4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싸움을 안 할 수도 그칠 수도 없어 한바탕 겨뤄볼 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통은 역시 오대파 비조인 나간봉 태율 혼원 조사의 적전 제자였다 방문자도라 해도 진전을 받은 고수이니 모태가 어찌 그이 적수가 되겠는가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안 돼 지통의 푸르고 붉고 검은색 가닥 검광은 모태에 누런 검광을 휩싸 며 맹렬히 쪼아 들어갔다 모태는 땀을 떨뻘 흘리며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직감했다 이제 죽었구나 빌어먹을 개집년 때문에 천하의 모태가 이렇게 죽다니 다행히도 지객승 요일은 사부가 검을 휘두르자 같이 덤비지 않고 방구석에 조용히 서서 관접만 했다 그 덕에 모태는 좀 더 버틸 수가 있었다 이처럼 극히 위험한 순간 창 밖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하하하 멀리서 손님은 오게 해놓고 자네들은 영접도 하지 않은 채 몰래 검수련승만 하는 건가 세상에 이런 도리가 어디 있는가 자 내가 자네들의 싸움을 풀어줄까 목소리의 인자는 창 밖에서 금비들 흩뿌려 일장 둘레에 휘황찬란한 원을 만들더니 지통과 모태의 검광을 냉큼 삼켜버렸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검을 휘두를 수가 없게 되었다 두 사람은 놀라 털쩍 뒤로 빠지며 새로 나타난 방해꾼을 쳐다보았다 팔척 장신에 머리통이 커다란 남자는 고리 눈에 번쩍이는 대머리였고 얼굴은 창백할이 많지 하얘서 혈색이라곤 일점도 없었다 두 눈에서는 흉광이 번뜩거려 한눈에 흉포한 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붉은 가사를 걸치고 있었는데 바람막이 같은 큼지막한 귀에는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고 맨발에 마애를 신고 있는 폼이 아주 흉맹해 보였다 지통은 그를 보자 기뻐 소리쳤다 사형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길 다 오셨소 모태는 위급한 중에 싸움을 멈추게 해줘 감지덕제 했지만 그 거한이 알듯 알듯하면서도 생각이 나지 않아 뭐라 입을 열지 못했다 거한이 먼저 말했다 두 분 동생들 무기를 거두게 다 한편인 사람들이 어째서 화기를 상하며 이렇게 험악히 싸우고 있나 잘 이야기를 해보게 내가 공정히 심판해 준세 지통과 모태는 비록 똑같은 음탕한 중이긴 했어도 막상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니 창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병기만 거두어들였다 그 거한도 병기를 거두었다 모태가 우물우물 입을 열었다 소재가 우두나와 사형을 어디서 배웠는지 일시의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거한은 이 말을 듣자 껄껄 크게 웃었다 현재 잔엔 금신나한 문화의 유덕을 아예 잊어버렸단 말인가 모태는 이 말에 모든 생각이 후련히 떠올랐다 원래 북면불 유덕은 모태의 사형으로서 처음엔 금신나한의 문화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서장 왜 동룡존자가 금신나한을 찾아왔다가 유덕의 생김새가 특이한 그것을 보고 금신나한에 대해 부탁해 그를 제자로 삼아 서장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다 그 무렵 동룡존자의 유일한 문인이었던 주중에는 아미파와 싸우다가 건공묘일진인 제수명의 거말에 죽어 동룡존자는 제자가 없었다 그런 연고로 모태는 단 며칠 동안 유덕과 동문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유덕은 두 웅탕한 중을 그래도 후배라 하여 화해시키기 위해 한 손에 한 사람씨 끌고 대전으로 갔다 유덕이 자꾸 싸운 연유를 캐묻자 좀 더 창피한 입장인 지통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모태가 그래도 낫다 싶었던지 분한 기색을 띠며 자세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듣자 분면불 유덕은 너터로 숨을 터뜨렸다 자네들 두 사람이 죽어라 반나절을 싸운 게 기껏해야 그까짓 사소한 일 때문이었나 부끄러운 줄 알게 자아 나의 얄팍한 체면을 봐서라도 화해를 하게나 지통과 모태는 얼굴이 빨개졌다 사실 둘 다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셈이었던 것이다 둘은 유덕이라는 사형의 연고에 못 이겨 우물대며 서로 잘못을 사과했다 화해를 하고 저녁이 끝나고 대화가 한창 무르익자 지통은 지난 한두 달 동안 자운사가 겪은 사고들을 자세히 유덕에게 설명하고 그의 도움을 청했다 유덕은 지통의 말을 듣자 뭐라고 가타부타 응락이 없이 묵묵부답으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다 모태가 호련 입을 열었다 참 말씀드릴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방장사형과 괜히 다투고 유사형이 멀리서 오셔서 기쁜 나머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유덕과 지통이 동시에 묻자 모태가 대답했다 오늘 성에 들어간 것은 원수를 찾아 복수를 하려는 거였었죠 한데 원수는 못 만나고 실종됐던 제 제자 장량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애는 누군가에게 붙들려 두 다리를 잘리고 관하에 보내져서 이미 처형을 당했지 뭡니까 지통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거의 상하다 장량 사질이 실종됐기에 혹 독수를 당하지 않았나 의심은 했어도 관하에서 죽다니 관하에는 내 부단이 사람을 놓아 탐문의 건을 왜 아무 소식이 없었을 거 모현재가 혹 잘못 들은 것은 아니요 모태가 펄쩍 뛰었다 잘못 듣다니요 관하가 최화대도를 처형했다기에 내가 직접 가서 이 두 눈으로 확인까지 하였소 붙들릴 때 다쳤는지 두 다리가 잘려있고 목이 날아가 죽어 있습니다 난 그 처참한 모습을 보자 분하고 떨리어서 하마터면 기절할 뻔하였다오 사형께 의논드려 원수를 갚고자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까지 천한 계집 때문에 형제의 화기만 크게 상할 뻔하였지요 유덕이 말했다 현재는 너무 황급히 서둘지 말게 2. 이른 자네 혼자의 것은 아닐세 틀림없이 아미파의 유능한 인물이 성도에 있어 우리를 꿀탕 먹이느라 그런 짓을 하였을 것이네 복수하는 일로 경검항동해서는 안되겠어 여러 사람들이 오면 함께 상의하는 것이 적합할 겉같이 그리고 또 한거는 뭔가 모태가 대답했다 아까 절로 돌아올 해가 저녁 무렵이었고 아직 해가 완전히 서산을 넘지 않았는데 절압 숲 속 에에 갑자기 하얀 안개가 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 수십장 방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뭔가 증기가 두텁게 올라 숲을 감싼듯해서 처음엔 황혼이 멋지게 저 기이한 풍광을 이룬 것으로만 생각했습지요 한데 자세히 보니 그곳 말고는 주의가 청청하니 막지 않겠습니까 그 참 이상하더군요 혹 보물이 세상에 나오려는 증후는 아닐까요 유덕은 모태의 말을 10분 주의에서 유심히 듣다가 질문했다 자넨 하얀 안개가 이는 곳을 들어가 보았는가 그럴 시간이 없었죠 전 제자의 복수의 마음이 급해 절로 곧장 왔습니다 또 저 혼자로서는 보물이 있다 해도 파내기 힘들거라 나중에 사람을 데리고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잘했네 천만다행이야 유덕의 얼굴에는 뭔가 다급하고 긴장한 표정이 나타났다 지통이 물었다 사형이 보시기에 모현재가 말한 하얀 안개는 정말로 보물이 나타나려는 것인가요 무슨 보물이겠나 그게 그건 우리의 상대가 도착한 징표라네 보물이 나오려면 지하에서 하얀 안개가 솟아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건 틀림없이 사람이 쏘아낸 것일 게야 예전 우리의 큰 적이었던 노파 능서롱이 죽은 뒤로는 추운 수 백고기만이 그런 장안법을 쓸 줄 아는데 그걸 보통은 영무진이라고 부르지 심산에서 수도하는 신선들은 왕왕 자신들 왜 청소한 도장을 보호해 악마들이 쳐들어 오지 못하게 그런 술술을 쓴다고 하더군 모태가 물었다 그러면 그 백고기리란 자가 우리 절 앞에까지 왔다는 겁니까 그럴 것이네 그 괴노인은 세상 출입을 산간지 벌써 10년이 넘어 강호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 그 사람에 대해 사부 동룡존자한테 가끔 들은 바가 있지만 사부도 만나본 적이 없으시다는 게야 조금 전 지통현재가 백노개가 나왔다 하기에 반신반의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이 확실하겠구먼 그가 이미 절 앞에까지 와서 그런 짓을 했다면 뭔가 꽁꽁이 속이 있을 것이네 우리 몇 사람으로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빨리 준비를 해야겠군 지통은 추운 수와 겨뤄본 적은 없지만 자신의 사부한테서는 자주 들어온 터라 유덕의 말을 듣자 무척 당황했다 그러나 유덕 모태만은 무서움을 모르고 분한 듯 씩씩대며 중얼댔다 사형께서 그에게 남을 축혀올려서 우리의 위풍을 깎을 건 뭐 있소 인간이란 백년을 못 사는 법이라 그 노계가 30년을 강호에 안 나왔다면 이미 심산유곡서 죽지 않았겠소 그리고 아까 그것도 어찌 한 사람이 한 짓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숲속의 하얀 안개는 저들이 우리를 놀리려고 꾸며낸 장안법에 불과할 것이 알다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들 겁을 내시오 모태는 강호에 나와 상당한 기간 동안 횡행했지만 그때는 이미 추운 수가 은둔한 뒤라서 그의 명성과 무서움을 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유덕은 모태의 수작이 어처구니 없는지 냉소를 치고 말았다 자네 따위가 그 사람의 무서움을 어떻게 알겠는가 절에 돌아오는 게 급해 영무진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었네 그렇지 않았다면 독수를 당했겠지 아미파에는 유능한 고수가 수업이 많고 노피와 기인이 여럿 있는데 그 백록에도 특출난 기인 중에 한 사람이라네 우리는 그저 아까 나타난 자가 그 사람이 아니길 바랄 뿐이야 만약 그 사람이 틀림었다면 나의 사부 동룡존 자가 오셔도 제압할 수가 없을 걸세 그들은 30년 내지 50년 만에 꼭 한 번씩 이 세상에 나와 자질이 좋은 소년을 골라 제자로 삽는 다더군 꼭 전인을 남기는 수법이겠지 지통이 물었다 요조음이 제자를 거둬들이는 시기일까요 어쩌면 그럴 것이네 지난해 사부 동룡존자의 말씀에 의하면 저들은 이미 사천협서 운남 귀 주일대에서 행동을 개시했다는 것이야 공교롭게 오대파와 몽장파도 요조음이 제자를 꺼 더드리는 시기라서 많은 시비가 벌어지게 된 것이지 전하는 말에 의하면 황산의 찬하대사는 이미 여제자 하나를 기도 드렸다더군 이름이 주경훈으로 제로 사명인 주순의 딸인데 나이는 어려도 어여쁘고 재질이 좋아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단한 무공을 수련했다는 거야 그 외 고행두타 제수명 염선 이원하 등도 벌써 제자들을 두어 조만간 시끄럽게 될 거라더군 자네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네 모태가 급히 물었다 사형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경훈은 주순의 딸이 확실합니까 주순은 저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형께서는 그런 내용을 어쩌면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오 황산 오로뽕 뒤쪽에 큰 절벽 하나가 있는데 청길망길 아스라이 깎여 있어 오옹보라 부른다네 한데 아까 말한 오대파의 한군대 선배인 여검협이 그곳에서 참선을 하고 있지 그분은 우리 세 사람의 사조와 동대되시는 분인데 일찍이 50년 전 아미파와의 비검에도 참여하신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분은 노조사께서 무연검을 맞으시는 것을 보자 세력이 달려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나타나 싸우지 않고 도망하셨다더군 표면으로는 싸움의 와중에서 피신한 것처럼 고의나 와신 상담하려는 것이었지 수련을 쌓아 사조의 복수를 하려는 장 한뜻인 것이야 생각해 보게 그분이 그때 아미파와 겨뤘다면 그들이 얼굴을 알게 될 것이고 경계도 할 것이며 지금처럼 어떻게 찬하대사와 같이 황산에 머물 수 있겠는가 말일세 그분은 삼사십 년 전부터 몇 명의 남녀 제자를 거둬 착실히 수련시키고 있다 하네 그런데 요즘 들어 찬하대사가 부쩍 의심을 한다는 거지 누차에 걸쳐 그 어른의 지방과 문파에 대해 꼬치꼬치 묻더라던데 그분은 병독처럼 입을 꽉 다물었다더군 그분은 문화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도 아직 신분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니 찬하대사가 아무리 의심을 품었다 한들 알아낼 수가 없었겠지 더욱 그분은 천도뽕에서 선지를 얻는 기원을 만나 늙지를 않게 되었다더군 그래서 90세에 가까운 그분은 이제 겨우 삼사십세의 미녀와 똑같아 보인다는 거야 찬하대사는 가끔 주경훈을 데리고 그분을 찾아와 놀다 가신다더구먼 그런 때문에 내가 안 것이지 그분은 또 우리 사부 동료 존자와 겨우가 두터워 이산년에 한번 꼭 서장에 오시기 때문에 이번에 오기 전에 나도 만났었다네 그분 말씀이 주경훈 같이 좋은 인재를 놓친게 정말 한이라 하더군 자기가 사천과 사장 일대를 돌아다닐 때는 왜 그녀가 눈에 안 띄고 저게 수중에 들어갔는지 마냥 안타깝다는 것이여더 지통이 뛰어들어 말했다 사형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황산 오은구의 만묘성고 허비랑이군요 맞았어 그분일세 모태는 이야기가 재미있어 싱글거리다 돌연 손뼉을 치며 큰소리로 말했다 준호삼이 그렇게 이쁜 딸을 갖고 있으 줄은 몰랐는데 언젠가 그녀를 만나면 붙들어다가 우리 솔솔이 재미를 봅시다 어떻습니까 근사한 생각 아닙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련 눈앞이 어른거리는가 싶더니 푸른빛이 번개처럼 모태의 가슴을 찔러왔다 아이쿠 모태는 몸을 옆으로 날리며 황급히 피했다 그러나 상대의 검은 더 한층 빨라 왼쪽 어깨를 푹 그어버렸다 모태의 왼팔은 순식간에 거의 반이나 어깨죽지에서 잘려나갔다 경험이 풍부한 지통은 벼락같이 검을 내질렀다 세가닥의 검광은 손살같이 쏘아나가 적을 애워쌌다 유덕의 검은 이보다 약간 늦었지만 검광이 둥글게 원을 이루며 적의 검광을 애워쌌다 모태는 극렬한 통증 속에서도 검을 빼어들어 적을 맞았다 그러나 적은 어찌나 교활한지 유덕의 태울관이 상대의 검을 둘러싸는 순간 흔적도 없이 검광이 사라져버렸다 유덕 등 세 사람은 급히 밖으로 쫓아 나갔다 하늘엔 별이 총총하고 정원에 남우는 바람에 살랑될 뿐 적은 어느 곳에도 없었다 유덕은 조심스레 방공중에 몸을 날려 사방을 살펴보았다 남쪽에 푸른빛이 번뜩이며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게 보였다 유덕이 고함쳤다 건방진 자객놈아 어디로 도망가느냐 지통은 모태에게 상처를 싸매라고 재촉하고는 그도 유덕을 따라 자객을 쫓아갔다 그들이 숲과 까이까지 추격했을 때 푸른빛은 호련 사라져 종적도 보이지 않았다 지통이 숲속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하자 유덕이 급히 말렸다 현재 절대 들어가서는 안되네 숲속은 어둡고 달빛도 비치지 않는데 어디서 자객을 찾는단 말인가 오히려 저들의 암산에 걸리기 십상일세 오늘 밤에 정세는 오는 자는 선하지 않고 선한 자는 오지 않는다는 말대로 불길할 뿐 좋지 않으이 절에 돌아가서 계책을 의논하세 지통은 분통이 터져 발광할 지경인지라 검광으로 숲속에 이곳저곳을 후려쳤다 한동안 여러 군대를 검으로 찌르고 후렸으나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유덕이 쓸데없는 짓이라 적극 말리는 바람의 지통은 어쩔수 없이 절로 되돌아왔다 사기가 저상된 그는 고개마저 푹 쑥 이고 있었다 그들이 절 가까이 왔을 때 절 안에서 갑자기 기합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급히 담장으로 뛰 어울랐다 모태와 요일이 푸르못의 여자와 극렬히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한 여자를 상대하면서도 제대로 버티지 못해 절절매고 있었다 하늘하늘한 목매의 여자는 수여하고 나이도 무척 어려 보였으나 휘두르는 겁많은 영어만 용처럼 힘차고 변화가 막측했다 이제 모태와 요일은 여자의 검광에 갇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었다 창 하고 된 쇳소리가 나는 순간 요일의 검이 별똥별 같은 산란한 빛을 바라며 두 동강이가 나서 땅에 떨어졌다 모태는 어깨에 검을 맞아 통증이 심한데다 여자의 영화란 검에 몰려 점점 공지에 몰리고 있었다 바로 이때 담장에 올라왔던 지통과 손을 놀렸다 지통은 야 하는 기압 소리와 함께 세가다 검광을 쏘아냈고 유덕은 왼손으로 태울권을 발사하는 동시 오른손으로 오덕추 헌홍은 살을 던지려 했다 바로 이 찰나 허공에서 굵직한 외침 소리가 들렸다 암기를 조심해라 여자는 경고 소리를 듣자 유덕의 태울권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몸을 휙 공중으로 날더니 빨리 하는 소리와 함께 몸과 거미 하나가 되어 재빠르게 공중으로 날아갔다 마치 푸른빛이 허공을 가르는 건망 같았다 유덕과 지통은 적이 또 도망하는 것을 보자 화기가 충천해 그들도 검광을 흩뿌리며 그녀의 뒤를 쫓았다 이때 공중에서 흰빛이 그들을 덮쳐왔다 유덕은 번개처럼 손에 쥐고 있던 홍운사를 뿌렸다 누런 안개 같은 홍운이 하늘을 덮고 온천지가 어두워지는 동시 우레 같은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다 그것은 마치 귀신이 울고 도깨비가 호곡하는 것처럼 으스스했다 홍운사와 적의 변기가 부딪혀 괭음을 낸 것이었다 약차 한잔 마실 시간이 지났다 유덕은 적이 틀림없이 중상을 입고 기절에 쓰러져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즉시 홍운사를 거둬들이고 사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땅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덕이 중얼거렸다 그거 참 이상하다 지통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오 나의 이 자모홍 혼탈명 신사는 사부 동룡존자의 진산지구 일세 어떤 천하의 검선이나 협객이라도 한 알만 몸에 닿으면 죽거나 기절하게 마련이지 그런데 오늘 적의 검광이 내 홍운에 휩싸였는데도 적의 종적이 보이지 않으니 이거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는가 이때 지통이 소리쳤다 저것 보세요 뭔가 빛을 바라는게 있소이다 우리 빨리 가서 살펴봅시다 유덕과 지통은 앞으로 쏘아 나갔다 과연 10장쯤 저쪽에 뭔가 빛을 바라는게 땅에 놓여 있었다 유신이 주워보니 그것은 한 자가 약간 넘는 단검이었다 아마 저게 보고민 듯한데 홍운사에 맞아 땅이 떨어진 모양이었다 단검은 비록 홍운사에 약간 더럽혀지긴 했어도 여전히 반짝반짝 빛을 바라고 있었다 단검은 유덕이 손에 쥐자 꿈틀꿈틀 움직여 금방이라도 손에서 빠져나갈 것 같았다 연기는 이미 사라졌어도 아직도 상당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무림의 고수가 쓰던 병기인 듯했다 유덕이 단검을 바라보며 지통에게 말했다 여보게 현재 이 단검은 쉽게 볼 것이 아닐세 연기는 사라졌다 해도 나의 홍운동사를 맞고도 이처럼 꿈틀대지 안는가 상대는 대단한 인물일 거야 한 백년쯤 수련하지 않고서야 이런 경제에 이르지 못할 거네 하지만 적도 나의 홍운사가 대단히 무섭다는 것은 아는가 보이 도저히 몸을 뺄 수 없다 십자 이 단검을 버리고 도주한 거실세 거실세 그렇지만 그 자는 고겅을 잃었을 정도이니 멀리 도망가지는 못했으 거깟네 우리 빨리 쫓아가 보세 유덕이 말을 끝내고 모태와 요일이 어떻게 되었나 바라보는 사이 호련 바람 가르는 소리가 뒷전을 때렸다 유덕은 깜짝 놀라 머리를 숙였다 하나 적의 내숙은 상상보다 빨라 파 하고 왼쪽 배암을 갈겼다 무슨 암기를 썼는지 모르나 유덕은 어금니가 두 개나 풀어지고 입에서는 선혈이 주르르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 순간 검은 그림자가 화살과 흡사히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유덕은 순간에 통증에 아찔했고 그 찰나 검은 그림자는 유덕의 수중에 있던 전리품을 아사갔다 검은 그림자는 왼손으로는 보검을 빼앗는 동시에 두 발은 유덕의 가슴을 쌍비원항태 수법으로 후려찼다 유덕의 가슴을 찬 두 발은 그 여세로 연잡이 운종 수법을 전개해 몇 장이나 하늘로 치솟더니 푸른빛을 번쩍이며 신껌 하빌이 되어 공중을 가르면서 날아가 버렸다 저게 몸놀림은 너무나도 태성무비에 한다 하는 유덕과 지통 같은 백정고수도 손발 하나 놀려볼 틈이 없었다 지통은 저기 또다시 비오처럼 사라지자 노기가 천 길이나 소사호통을 터뜨리며 뒤를 쫓았다 그러나 푸른빛은 공중을 가르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는지 벌써 간 곳이 없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부하가 나스나 절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유덕은 적의 기습으로 가슴을 채여 기절한 채 땅에 쓰러져 있었다 지통은 유덕의 가슴을 문질러 숨을 돌이키게 하고 그를 방에 옮겨 누웠다 유덕의 가슴에는 두 발에 찍힌 푸른멍이 선명히 나 있었다 상대는 여자였는데 아마도 쇠로 굽을 넣은 신발을 신어 이처럼 중상을 입은 모양이었다 유덕이 내외공을 겸비해 상승모공을 지니고 있었으니 이 정도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일찍이 비명해 죽었을 것이었다 유덕은 깨어나자마자 두 차례 피를 토하고 재차 기절했다 두 군데 상처가 워낙 신중했던 것이 있다 생각보다 상처가 심한 걸 본 지통은 어쩔 줄 몰라 허둥대며 우선 구구벽으로 유덕의 통증을 덜어주었다 상처가 워낙 중에서 유덕은 계속 신음소리를 내질렀다 못해도 덜렁거리던 왼팔이 마저 잘려나가 아픔의 연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지통은 자객에게 욕을 한 차례 실컷 커버어대고는 두 사람을 벽에 기대놓은 채 계속 치료해 주었다 한편 그들 두 자객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것은 물론 취도인과 주경훈이었다 두 사람은 추운 수 등과 이별하자 우선 숲속에서 마른 음식과 호로병의 술로 배를 채웠다 저녁이 이슥해지자 둘은 자운사로 숨어 들어갔다 자운사에서는 마침 유덕 지통 못해 세 사람이 한창 논의에 열중하고 있었다 주경훈은 대뜸 달려나가 그들과 길고 짧음을 겨뤄보려 했다 그럴 때마다 취도인은 그녀를 말리며 유덕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소상히 알려주었고 만약점 싸우려거든 이렇게 저렇게 하라 세세히 가르쳐 주었다 저들 세 사람은 무예가 전륜에서 암중에 기습을 해야 한다 그들과 정면으로 상대했다가는 도 저희 적수가 되지 않느니라 이처럼 긴밀히 의논을 하고 있는데 모태가 주경훈을 잡아다 재미를 보자느니 어쩌느니 주절됐던 것이다 불끈 화가 솟은 주경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검을 날렸다 주경훈의 검은 대번의 모태에 머리통을 자를 심산이었는데 그래도 한다 하는 모태인지라 가까스로 피했고 그 결과 왼쪽 팔 이 날아간 것이다 이어 유덕이 태울권을 쏘아내고 홍훈사를 뿌리려 하자 취도인의 경고를 들은 주경훈은 잽싸게 몸을 빼냈다 사실 지통의 세가닥 검광은 고통이 아니어서 주경훈의 힘을 빨아들이는 바람에 그 며도 찔끔하던 판이었다 주경훈은 계획대로 숲속에 숨었고 그곳에서 취도인을 만났다 지통과 유덕이 숲에서 상의할 때 주경훈도 역시 숲속에 있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태가 괘씸한지라 취도인의 권고도 뿌리치고 숲을 빙돌아 자운사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을 때 모태의 목을 베어버려 분을 사길 심산이었다 그러나 활에 놀란 새는 늘상 준비를 하는 법이라 모태도 벌써 그녀의 습격을 예견하고 있었다 주경훈의 검광이 날아들자 즉각 모태의 검광이 맞받아쳐왔다 마침 후전에서 쫓아나온 지객승 요일은 모태가 푸르못의 여자와 싸우는 것을 보자 검을 빼어들고 함께 덤볐다 그러나 원래 성골에다 몇 년 동안 찬하대사의 진전을 받아 고된 수련을 한 주경훈이 이들을 안중에 둘 리가 없었다 몇 초 남으지 않아 요일의 검을 부러뜨렸고 드디어는 모태를 공지에 몰아넣었다 바로 이때 유덕과 지통이 쫓아왔으므로 주경훈은 재빨리 자운사를 떠나버렸다 만일 한 발이라도 늦었더라면 홍운사의 독수를 당할 뻔했던 것이다 한편 취도인은 주경훈이 권고를 뿌리치고 험재에 들어가자 혹시 당하지 않을까 조바심하고 있었다 찬하대사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그녀가 상하게 놔둘 수 없어 암중에 방비를 하고 있었지만 홍운사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었다 그럴 때 주경훈이 도망 나왔고 유덕과 지통이 쫓아 나왔으 무로 취도인은 백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 재련한 당검을 쏘아냈다 당검의 검광으로 경훈은 쉽게 도망 나왔으나 홍운사의 위력은 과연 대단했다 당검은 홍운사에 부딪히자 단번에 땅에 떨어졌고 취도인은 홍운사의 무서움 때문에 당검을 주우러 홍운이 깔린 험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주경훈은 취도인이 자신을 구하느라 보검을 읽자 부끄럽고 미안한 한편 화도 나서 이것저것 똘볼 것 없이 보검을 되찾기 위해 자운사 쪽으로 달려갔다 저들을 기습해 보검을 되찾으려는 배짱이었다 취도인이 가지 말라고 붙들었으나 그녀는 막무가내로 듣지 않았다 주경훈이 자운사 쪽으로 되달려가자 취도인은 불안으로 전정긍긍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서 있었다 이때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취도인 바로 여기 있었군 그동안 재미는 보았나 취도인은 추운수의 목소리를 듣자 대번에 얼굴을 폈다 취도인이 말했다 모두 노선배 해문이오 저 어린 계집애는 도통 내 말을 듣지 않는다오 노선배께서 나더러 저 애를 돌보라 했으니 내 보검을 물어내요 하하하 내가 그대의 귀한 보검을 훔친 사람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흰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애가 혹 다치기라도 한다면 나중 찬하대사를 어떻게 볼 수 있겠소 저 아이는 옛날 내가 무술을 배우던 시절과 똑같구려 언젠가 아미파를 위해 필이 빛을 내리다 저 애는 두세 차례 겁난을 당하겠지만 오늘은 아무 일 없을 것이오 그대의 검도 그녀가 찾아오고 승리까지 얻어낼 테니 아무 걱정 마시오 다만 보검은 홍운사를 맞아버렸겠지만 그것도 나의 처소에 있는 백초구 전선단으로 한 번 씻으면 원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네 자 그래도 이 늙은이를 탓할 텐다 취도인이 뭐라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는데 주경훈이 검을 빼앗아 돌아왔다 그녀는 검을 빼앗은 상황과 유덕에게 원앙상각을 먹인 정경을 소상히 설명하며 의기양양에 했다 이때 추운수가 슬그머니 나타나자 주경훈은 급히 대선배에게 절을 올렸다 취도인이 말했다 넌 정말 어쩔 수 없는 아이로구나 호랑이굴에 들어가네 보검을 빼앗아 온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덕한테 그런 독수를 쓴 건 큰 잘못이다 만약 유덕이 죽기라도 한다면 서장파와 영원히 씻지 못할 원앙관계를 맺는 게 아니겠느냐 강후에는 2인 기사가 심히 많으니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 너는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한참 정진을 해야 하는데 이름도 나기 전에 원안을 맺으면 전토가 좋지 않느니라 앞으로는 그런 지실랑은 하지 말아라 취도인이 주경훈을 준절히 꾸짖자 추운수가 이야기 도중급히 끼어들었다 취도인 자네는 좀 그만하게 우리들이 만사를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일이 생겨나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 뭘 그러나 옛날 아미에서의 비검을 잊지는 않았겠지 그때 우리는 얼마나 양보해 어떤가 말이야 양보를 할수록 그 나쁜 놈들은 우리를 핍박해왔고 결국엔 일대 강과를 벌려야 했었지 않은가 요즘이 바로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판일세 이제 자네같이 늙은 사람들은 저들 젊은이들의 용기와 지혜를 권장할 일만 남았어 자넨 동룡이란 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누누이 말하네만 그들은 제자를 기르며 아미파에 복수할 생각밖에 없다네 이제 우리가 할 수 또 있는 일이란 하나하나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일일세 서장의 저 악의 무리는 서장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나 말이네 그들의 문화도 누구 하나 용서할 수가 없네 지금이 바로 정사양도가 존망을 걸고 싸울 그 시기일세 그렇지 않은가 취도인이 대답했다 왜 그런 사연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찬하대사가 경훈의 미간에 붉은 선이 세가닥 있어 큰 살 겁이 있을 터이니 조심하도록 해달래서 경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때 호련 서쪽에서 붉은 빛이 맹렬한 속도로 다가왔다 이를 본 추운수가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게들 우리 빨리 여기를 뜨세 그는 두 사람을 데리고 속 속으로 사라졌다 얽히고 설킨 은원 추운수 등 세 사람은 바람처럼 몸을 날려 벽듀나무로 달려갔다 이때는 오경 전후였으나 겨울밤은 길고 긴지라 아직 동이 트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주순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객실로 들어갔다 취도인이 송학두 도동을 불러차를 준비하라 이르자 주경훈이 물었다 아까 서쪽에서 나타난 붉은 빛을 보자마자 우리가 피해왔는데 왜 그랬나요 추운수가 대답했다 자운사는 추운종이 너희 취사숙의 도움을 받아 도주하고 장량이 피살되자 우리의 아미파가 저희들을 괴롭히려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통은 지난달 문화의 사태금강과 다보진임금 광정 및 서천에 저명한 도적들을 삼산호하게 보내 유능한 검객들을 자운사로 초청했다 우리의 공격에 대비한 그것이지 아까의 붉은 빛은 바로 모태의 사부인 금신나한 법원일 것이다 나는 잠시 저들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너희들과 함께 살짝 피해온 거야 주경훈이 다시 물었다 사조의 말씀대로 저들이 사방의 구원을 청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 아닌가요 우리 몇이서 상대할 일이 아니잖습니까 물론 그렇다 내 일찍이 너의 사숙이호자를 시켜 사람들을 청했으니 곧 소식이 올 것이다 지통 그 녀석은 우리의 허실을 모르고 그저 내가 강호에 나타났나 의심만 하고 있을게다 자기 사고 태열헌원 조사에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허둥대며 동문을 소집해선 대책을 강구하겠지 사실 우리의 진정한 적들은 아직 출동을 하지 않은 상태야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주순이 깨어서 그들에게로 왔다 주경훈은 쫓아가 아버지를 배웠고 주순은 추운수와 취도인에게 인사했다 주경훈이 내실로 들어가 한 차례 내공의 연말을 끝내니 해는 이미 하늘 높이 떠 있었다 마침 그때 취도인이 등에 호로병을 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추운수가 급히 그를 불러 세웠다 추운수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 취도인에게 주자 취도인은 연방 감사의 인사를 했다 취도인은 그 물건을 품 속에 고이 넣더니 밖으로 나갔다 추운수가 주경훈에게 말했다 현재 적들은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고 우리의 허실이나 숨어 있는 곳을 알고 있지도 못하다 나는 너의 부친을 데리고 형산 주련동에 있는 나의 대제자 악문한테 가서 건법을 전수하고 취사숙의 보검도 원상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위청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보냈으니 너 혼자 남겠는데 있을 곳이 마땅치 않구나 그렇다 해서 수시로 쓸모가 있을 것 같은 너를 돌아가라 하기도 그러하니 도대체 어떻게 한다 경훈이 대답했다 사조오른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 사부께서 저를 보낼 때 자운사일은 아직 이르고 부친을 만난 뒤 거쳐가 없으면 성도 북문에 있는 벽사천으로 가라고 일러주셨어요 그곳에 옥청사태가 계시니 거기에 잠시 유아라며 소개하는 편지도 써 주셨답니다 사조오른께서 떠나시고 나면 저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추운수는 놀라며 기뻐했다 호호 마가선자 옥청대사가 성도에 응거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걸 그 사람은 우리를 잘 도와주실 양반이다 그녀는 우담심리가 세상을 뜬 뒤 새 속에 살고 싶지 않아 응거했는데 내가 동해에서 참수할 때 최악하러 와서 만나본 적이 있지 그때 그녀를 위에 작은 편에도 봐준 적이 있는데 한번 헤어지고 벌써 50년이 되었구나 그녀도 무예가 아주 고강해졌을 테지 네 가 이번에 가거들랑 특별히 공경에서 잘 모시고 조석으로 배우면 크게 도움을 얻을 것이다 주경훈이 아주 좋아하며 마가선자 옥청대사의 내력에 대해 물으려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어른거리더니 여자의 또록또록한 목소리가 들렸다 백로선배 남의 뒷전에서 이러쿵저러쿵 나쁜 말을 해서 못 씁니다 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결엔지 방안에 묘령의 여인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머리에 법모를 썼고 누런 승해를 걸쳤는데 손에는 불진을 들고 있었다 장엄한 풍채가 세상 아름다운 것이 방안을 화사하게 해 주었다 추운수가 껄껄 웃었다 오랜만이오 대사 이 노계는 남의 단점을 이대 올리지 못하는 게 크나큰 결점이니 마음을 턱 놓으시게 아마도 대사는 우리가 악당들과 대적할 때 우리를 크게 도와주셔야 할 것이오 묘령이 여승이 대답했다 노선배의 분부를 어찌 받들지 않사오리까 한데 이 두 분 중 한 사람은 내 이미 아는 분이구먼 틀림없이 나를 찾아올 귀한 손님이겠고 또 한 사람은 누구실까 추운수가 웃으며 말했다 미리부터 잘도 아시는군 자 주승과 경우나 인사를 올리도록 해라 바로 이분이 우리가 조금 전 이야기하던 옥청대사시다 주승과 주경우는 무척 의아해 했다 추운수와 그녀가 헤어진 지 이미 50년이라 했으니 그 말 대로라면 100여 새는 됐을 터인데 이 여승은 아직도 소녀같지 않은가 추운수가 그들의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빙글에 웃었다 그대들 두 사람은 대사의 나이가 젊어 보여 이상한 모양이지 이 대사는 주한수를 알아 이처럼 젊어 보인단다 이 늙은이보다 더 먹진 않았어도 아마 금년에 130여 새는 되었을걸 옥청대사가 뾰로통한 표정으로 총알거렸다 노선배는 또 저를 놀리시긴가요 하하하 놀리긴 여긴 내가 새로 거둔 제자 주순일세 이제 겨우 출가를 해서 건법은 아직 배우질 못했다네 대사가 보시기에 어떤가 성취를 이룰 수 있겠는가 노선배는 하늘과 땅도 뒤바꾸어 놓을만한 힘이 있으시고 무딘쇠로도 금을 만드실 재주를 지리셨는데 황차 근본이 좋은 주도우야 말해 뭣하겠습니까 허허허 고맙군 고마워 한데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시었소 여긴 원래 대사형 소이네 하원입지요 금년에 그분이 운남에서 최악을 하고 가사한테 들렀다가 저한테 왔었는데 그때 이곳을 취도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일찍이 한번 찾아오리라 마음먹었었지요 그녀는 주경훈을 가리키며 말을 계속했다 어제 저의 사부 찬하대사의 친구인 나간산 수홍동의 완석대사가 나한테 정가를 가져왔더군요 저와 애가 사부의 서신을 갖고 나를 찾아올 것이라구요 그래서 날짜를 세어보니 올 때가 이미 지나치 멉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군마가 강호에 나타나고 있는 참이라 혹 무슨 잘못이라도 있나 해서 걱정이 돼 이렇게 들러봤죠 노선배가 여기 계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툭 치며 신이 난 듯 계속했다 맞았어요 때마침 아미파에 주요 인물에게 알릴 일이 있었는데 참 잘 되었습니다 그동안 벗고 한 알을 만드느라 멀리 몸을 뺄 수 없어 알리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노선배를 이렇게 만났군요 무슨 일인데 노선배는 태울헌원 조사에 3회 만묘 선고 허비랑을 아시지요 주경훈이 사이에 끼어들어 물었다 사백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황산 오은보에서 수련하고 계신 그 중년 여승입니까 맞아 그 사람이야 두 차례에 걸친 아미비검에서 그녀의 사형이 참사하자 그녀는 황산에 응거하여 보복이니 복숭이 하는 따위는 입에도 올리지 않고 지냈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가 사형 못지 않은 실력을 지녔으면서도 사형이 죽는 것을 보고 그처럼 무관심할 수 있느냐며 그녀의 무심함을 탓했었죠 동문의 정리가 어쩌면 그렇게 없을 수 있느냐 매도했던 거예요 한데 알아냈어요 그녀는 사형의 복수를 위해 이 50년 동안 고된 수련을 했고 이미 무예도 옛날에 사형보다 월등하더군요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미파에게는 나중에 큰 후한이 될 것입니다 주경훈이 물었다 사백께서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아셨습니까 나는 서장의 동룡존자와 80년 전 동문이었답니다 가사께서 돌아가신 뒤 나는 그 문화에서 떠나 바른 길로 들어섰지요 그래도 옛날에 정리가 있어서 모든 일은 아미파와 보조를 맞추면서 도 서장파와는 말썽이 없이 잘 지냈고 항시 중립을 지켜 서장파와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룡존자는 최근 들어 내가 도법이 상당히 증거한 걸 어떻게 알았던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장파에 입교하라고 권해왔어요 나는 단연코 이를 거절하며 영원히 중립을 지키겠노라 말했답니다 허비랑은 그 동룡존자 때문에 아시게 됐군요 주경훈이 묻자 옥청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에 동룡존자가 그 허비랑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었지요 나는 그녀를 우습게 보고 별로 극진히 대접하지 많았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바른길로 마음을 고친 것 같은데다 바둑을 썩 잘 두어서 내왕도 많았고 친근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역시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지난해 겨울 나한테 찾아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끝에 마음속에 모든 것을 토로하더군요 알고보니 그녀는 혼원조사의 사내였을 뿐 아니라 아내였다는 거예요 추운수 등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옥청대사를 응시했다 그녀는 50년 동안 와신 상담하며 하루도 복수를 잊은 날이 없었답니다 그녀는 모든 심령을 싸우며 이제고 저제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더군요 날 보고 그들 서장파에 교조가 되어 같이 일하자는 거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듣자 금세 발작할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그럴 만도 했고 가련한 생각도 들어 완곡한 말로 사양하고는 그녀를 10분 다독거려 주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를 자기와 같은 비천한 여자로 생각하더군요 하루는 동룡존자의 세계구로 나를 찾아와 가지고는 나더러 동룡존자에게 시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셋이서 서장교를 빛내 보잖아요 추운수 등은 어이가 없어 입을 멍하니 벌렸고 나는 잠시 뜸을 두었다가 말을 계속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찌나 화가 났던지 당장 그녀와 절교를 선언했어요 그녀는 떠나갈 때 아주 딱딱거리며 을럭 을럭하더군요 자기가 50년동안 고심참담하고 있는 사실을 지척에 있는 찬하대사도 모르는데 그 비밀을 오로지 나 혼자만 알고 있다는 걸 강조합디다 우리가 앞으로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것은 좋다 해도 만일 그 비밀이 샌다면 나와 생사를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녀 말이 자신은 찬하대사 따위는 하나도 겁이 안 나지만 비밀이 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현재 한자루 백마주 성검을 아직 다 만들지 못해 황산해 떠날 수 없기 때문이라 해더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하네 머금고 돌아갔지요 내가 보기에 이상한 것은 허비 랑이 아니라 찬하대사랍니다 그분은 이런 사정을 아마 다 알터인데 어째서 집 가까이에 그런 맹호를 가만 놔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허비랑이 모든 것을 이룬다면 아미파로서는 큰 낭패를 겪을 겁니다 추운수가 말했다 찬하대사는 그분대로 묘산이 있을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그렇게 머물도록 편하니 놔둘 리가 있겠소 이제 그녀의 가면도 벗겨졌으니 거파를 당할 날도 멀지 안하겠구먼 대사는 이로 그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되리다 일간 영사와 영사형을 만나시거든 이 늙은이의 안부나 전해주시오 머잖아 그분들을 귀찮게 할 일이 있을 거이다 자 우리는 이만 헤어집시다 옥청대사가 주경훈을 데리고 벽사천으로 돌아가자 추운수 역시 주승과 함께 형산으로 떠나갔다 한편 지통은 유덕과 모태의 상처를 성심껏 보살폈으나 도 없어 허둥대기만 했다 확실히 외가닥으로는 실이 안되고 나무 한그루로는 수풀이 안되는 법이라 워낙 공공한 입장이 되니 지통 혼자서는 어쩔 방법이 없었다 유덕은 계속 혼수상태여 모태는 마냥 신음소리를 내 지르고 있었다 바로 이때 요일이 들어와 보고했다 대전에 한분 선사가 오셨는데 오대산서 오셨다며 사부와 모사숙을 뱉잡니다 지통은 대번의 법원대사인 것을 알고 급히 쫓아나갔다 과연 작고 뚱뚱하며 흉악한 모습에 붉은 가사를 걸친 법원대사가 철선장을 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은 지통을 보자마자 우렁우렁한 소리로 물었다 지통은 잘 지냈는가 모태가 여기와 있겠지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뭔가 낌새가 이상한 것을 느낀 법원은 눈을 불아렵고 지통은 조심스럽게 모태가 주순에게 복수하려다 고수를 만난 일로부터 북면불 유덕과 함께 부상을 당한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일일리자 새히 설명했다 법원은 이야기를 다 듣자 배노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고의 헌놈들이로고 그래 지금 모태는 어디 있느냐 지통은 법원대사를 모태와 유덕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법원은 모태가 왼쪽 팔이 잘리고 혼수상태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자 혀를 끌끌 참여한다 까와했다 그는 급히 지통에게 명했다 정갈한 물을 한 대야 떠오게 법원은 두어 아래 단약을 물에 타서 두 사람한테 먹이고 또 두어 아래 단약은 물에 개어 상처에 발라주었다 이윽고 정신이 든 모태는 스승 법원을 보자 침상에서 내려와 절을 하려 했다 법원이 말렸다 아직 상처가 낫지 않았으니 예를 차릴 건 없다 모태는 극통을 참으며 스승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한 뒤 눈물을 뿌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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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연했다 사부님 저의 원수를 꼭 좀 갚아 주십시오 제자는 정말 군에 죽겠나이다 알았다 마음을 놓아라 이 일은 너 혼자 관계된 게 아니니라 복수하는 일 따위를 부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서 법원은 지통에게 물었다 모태의 잘려나간 팔은 현재 어디에 있나 불당의 탁자 위에 두었습니다 모현재가 상심할까 봐 보이지 않도록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팔을 잃어버리면 안 되네 좋은 생각이 있으니 그걸 가져다가 잘 보관하게나 모태는 폐인이 되어 우울하던 중에 스승의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어 물었다 사부님 사부님은 법술이 신통하시니 제자의 잘려진 팔을 붙일 수 있겠습지요 법원이 대답했다 내가 무슨 신통술이 있단 말이냐 혹 북해의 무정도 왜 한국노조가 재련한 만년 속당과 뼈를 잇고 살이 도단하게 한다는 영업고가 있다면 원상대로 이을 수 잇을지 모르겠다 그렇다 해도 여름이면 잘린 팔이 금세 썩을 것을 다행히 추운 겨울이라 살이 쉽게 썩지 않을 테니 그 점은 괜찮구나 아미파의 고본단 이 없어 참말 애석하다 그것만 잇으면 지혈을 하고 살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지통이 말했다 그런 영역이 있다면 사숙대선 빨리 서신을 써 주십시오 제자가 가서 그것을 구해와 현재의 팔을 치료하도록 하시지요 세상에 일이 어디 그렇게 쉽게 되는가 그 한국노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라 더구나 무정도는 주의 선천리가 온통 무리여서 나는 참새도 건너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그 노조는 이미 세속과 인연을 끊어 외인과 일체 만나지 않는다 내가 직접 간다 해도 섬에 한 발을 들여놓을 성식지가 안타 지통이 실망해서 대꾸했다 그렇다면 아무 가망이 없군요 그렇지만도 않아 한국노조는 평생 동안 딱 두 명의 제자를 두었다 첫째인 영희수는 현재 북해 빙원의 영산에 응거하고 있는데 사람 댐이 올바르고 사부를 닮아 조용히 수련만 하며 바깥 일에는 가냐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공동산에 사는 장비 심마정 원규로 무공이 강해 일가를 이루긴 했지만 마음이 악랄의 노조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년 전인가 어떤 일로 해서 사제지간에 불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 화가 났던지 노조는 갑자기 검을 날려 그를 죽이려 했다고 했다 하나 사형 영희수가 이를 먼저 알고 몰래 정원규에게 알려줘 도망가게 하는 한편 항공노조를 설득해 일을 무사히 끝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공노조는 영희수가 정원규를 도망시킨 죄로 면벽 3년의 벌을 내렸다더구나 한편 도망쳐 나온 정원규는 어디 갈 데가 없자 운남 백만산 적신동에 오독천왕 열패다 수화로 들어가 안신하였지 나중 그는 오독천왕의 지시를 받아 운남 귀주 협서 4천릴대에서 제자를 거둬들여서 공동산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나와 의기가 투합해 자아 주호 왕래를 하였다네 그런데 정원규는 도망할 때 항공노조의 영약을 상당히 많이 훔쳐가지고 왔다 더구먼 지통이 울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영약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말고 그래서 내가 직접 갈 생각이지 내가 손수 가지 않으면 약을 구할 수 없을 것이야 그러나 사숙대서 가시면 이곳이 걱정됩니다 아미파가 상도에 모여들길래 조만간 피리에 무슨 사건이 터질 것 같아 문화 제자들을 사방에 보내 구원을 청했으나 아직 한 사람도 오질 않았거든요 법원은 그 말을 듣자 껄껄 웃으며 나무랐다 자네는 오랜 세월 동안 수도한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냉철이 꿰뚫어 보질 못하는가 그래서야 자네 사조의 유업을 회복하지는 못하겠네 그려 생각해 보게 아미파가 제 아무리 고수가 많다 해도 쉽사리 경감항동할 것 같은가 지금은 바로 각파가 제자를 거둬들이는 시기일세 저들은 틀림없 이 일제히 도전에 지난번 아미투검처럼 여러 팔을 일시에 소멸시키고 저들만이 지존으로 남으려 할걸세 그런 마당에 이까지 자운사 하나를 마음속에 크게 신경쓰겠는가 만약 추운수가 강호의 발을 디뎠다면 그 혼자의 힘으로도 이 자운사를 복멸시키는 것은 여반장일 것이네 지난번 자객은 아마 그들의 새로운 제자가 동양을 보느라 슬쩍 건드려본 거실게야 우리가 어떻게 배차하는가 보고 준비를 하려는 거지 우리 쪽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들도 이를 크게 버릴 것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 가만히 있으면 저들도 쓸데없는 짓은 아니할 것이다 유덕이 단약을 복용한 뒤 정신이 들어 법원을 알아보았다 아직 완전히 다 낫지는 않아 통증이 계속되긴 했어도 옛날에 스승인 법원이 구해준 것을 알고는 침상에서 내려와 절을 하며 감사했다 법원이 말했다 내가 나를 떠나간 뒤 동룡존자의 문화에서 무공에 정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무공이 곡강하고 담력이 세다 해도 남의 암산에 걸리기 쉬우니 이후로 적과 싸울 때는 1층 조심하도록 하라 내 너희 두 사람을 위해 단약 몇 알을 더 남겨 놓을 테니 아마 3일 후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일이 늦어지면 안 되겠기에 나는 이만 공동산에 다녀와야겠다 그는 말을 끝내자 헐헐 방을 나가더니 이윽고 한 줄기 붉은 빛이 되어 공중을 날아갔다 이틀 뒤 지통이 못해 유덕과 한담을 나누고 있을 때 대력근강 철봉승 해명이 먼저 돌아와 보고했다 사부님께 아릅니다 제자는 사부님 명을 받고 형산 쇠운동에 가서 악금빈 사숙을 찾았읍지요 먼저 동자가 사부님 서신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되돌아와서는 악사숙이 안 계신다 하더이다 무이산 비례동으로 용비 사숙한테 바둑을 두러 가셨다는 거였습니다 제자는 곧장 무이산에 가보았으나 용사숙은 안 계시고 그분의 제자 소영우 유종잠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용사숙은 동해로 친구를 찾아갔고 악사숙은 아직 안 오셨다 하더군요 그러나 유종잠 자신은 이곳 이래 크게 관심을 가지고 몇몇 통문 도우들과 함께 도우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 제자는 사부께서 오래 기다리실까 두 여워 먼저 보고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지통은 제자의 말을 듣자 한탄을 했다 너의 악사숙은 아마도 아미파 세력이 두려워 일부러 너를 안 만난 모양이다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구나 건너가 쉬도록 해라 다시 3,4일이 지나자 무적 금강 해능 다비금강 해양 다목 금강 해성 등이 전후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초청한 사람들 중에는 오겠다는 사람 일이 있다는 사람 부재중인 사람 등 가지각색이었다 오겠다는 사람들은 노산 철장선 추가 강소성 태호 동정산의 병력수 울지원 창주 초상비 임성조 운란 대족자산의 파바로 예저그나 화산 열화조사의 제자 비천야차 진랑 등이었다 열화조사는 다른 일파이니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지통과 모태의 사형제들로서 아미파와는 오랫동안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 해도 이들 중에는 대선배가 되는 사숙사백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서장이 동령존자마저도 일이 있어 그것이 끝나면 오겠다고 했으니 역시 올 똥말똥이었다 그의 문화인 대제자 유덕은 이미 먼저 왔지만 비천야차 마각은 출타 중이고 없다고 한다 온다는 사람의 숫자야 적지 않았으나 빼어난 검선이 없어 지통으로서는 크게 실망이었다 또 이틀이 지나자 비천오송 다보진인 김광정이 그의 제자들인 독강망마옹 군수서우 육호 요예을용 백진 등을 이끌고 의기당당히 돌아왔다 여러 사람과 인사가 끝나자 김광정이 입을 열었다 나는 자운사를 떠나자 원래 청성산의 친구 기등한테 가서 그의 조사인 외수주매를 초청하려 했었지요 한데 관현의 1학년 앞에서 나이 14,5세쯤 되어 보이는 절생미녀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녀는 중년에 도고 에게서 약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 처녀를 보자 방장대사 생각이 나서 기등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를 훔쳐다 대사께 선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통은 김광정의 선심공세에 우선 기분이 좋아 코를 벌릉거렸다 김광정이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청성산 금편에 백운관 엘 가보니 기등은 유람하러 나가고 없고 도동 하나가 관을 지키고 있더군요 도동의 말이 사부는 곧 돌아올 것이라기에 그곳에서 며칠을 무거지요 하나 며칠이 지나도 기등은 오지 않다구만요 우리는 이곳 이리 걱정되고 또 그 여자의 건도 있어서 곧 돌아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소녀의 집을 알아놓았으므로 그곳으로 덮쳐갔었지요 김광정은 괜히 신나는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는 처음 연약한 소녀라 손쉽게 붙들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무공을 아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계집애도 애비 못지않게 무공이 세어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나 중의 마옹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검을 날려 여자의 부친을 죽여버렸지요 하지만 마옹도 그녀를 붙잡는 도중 여자의 수리검을 맞았고 손도 물리는 등 곤욕을 치렀습니다 붙잡힐 때 성깔이 대단한 계집애는 기절을 했기에 얇은 이불에 싸서 마옹한테 지워들쳐 곧 뛰게 했습니다 한데 성박 심리도 못 와서 그날 소녀한테 약을 팔던 중년 도고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도고는 대뜸 여자를 내려놓고 가라더군요 저는 돌아올 마음이 급했거니 와 이를 버린 바에는 빨리 끝내는게 상책인지라 즉시 비검을 발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답니다 그 도고는 제비검을 보더니 냉소를 치며 손을 한번 슬쩍 뿌리띠다 한가닥 금빛이 무섭게 뻗어와 저의 금빛을 이내 박살내 버리는게 아니겠어요 그녀의 건강은 벌써 우리를 꽁꽁 애워 쌓고 우리는 그저 눈을 꼭 감고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동정도 없길래 눈을 떠보니 약을 말던 도고와 우리가 붙들어왔던 소녀는 간곳없이 사라졌더군요 정말 허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도고가 살계를 펴지 않아 산 것만도 다행이었지요 김광정은 다행이란 표정이었고 지통은 실망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하룻밤 헛고생만하고 미인까지 빼앗겨 허탈했지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부에 반쯤 왔을까 길에서 우린 마각도장을 만났었죠 워낙 분한 터락 우리가 당한 이야기를 들려 줬더니 도장이 빙글에 웃으십니다 그분 말이 참 놀랍더군요 여보게 그분이 누군지 아는가 그분은 황산 오웅보에 만묘성고 허비랑으로서 우리파 중에 가장 무공이 고강한 사람일세 그분은 황산에서 수련하며 아미파의 동정을 특별히 살피고 계시는 중이야 어쩌면 그분은 자네들이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강탈하는 것을 보자 그 기회를 틈타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데려다 제자로 삼을 모양일세 그녀가 자질이 있어 유심히 살피고 있었던 모양이지 어쨌든 자네들은 일을 잘한 셈이네 하지만 허비랑 성고는 아직 직면목을 드러낼 수 없는 입장이니 비밀이 세나가지 않게 주의하게 하고 말하더이다 광장대사 우리파의 그런 이이니 계시다니 어찌 반갑지 않겠습니까 유덕과 지통은 그 말을 듣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며칠이 지나자 법원대사가 공동산에서 돌아왔다 벌써 시일이 오래 지났지만 어두운 영약으로 잘라진 모태의 팔을 붙여주었다 효염이 약간은 기대치 이하였으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모태의 팔을 붙이고 잘 싸맨 뒤 대력은강 해명을 시켜 모태를 오대산에 데려다 5세 주의하 한글 자막 이란 지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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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